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펄벅여사의 장편소설, 어머니를 낭독해 드립니다. 어머니는 펄벅여사의 대표작으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모성과 또 남편없는 건강한 여성의 욕망 등을 매우 절제된 언어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3년 전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첫 영상으로 기시한 작품이었고 두 번 세 번 읽어도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독자님들과 제 청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재녹음했습니다. 공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지은이 펄벅 제1장 생활 속의 작은 행복 그것은 지포로 지붕을 이연 조그만 초가집의 부엌이었대. 어머니는 화덕 앞에 놓인 나즈막한 대나무 의자에 앉아 까마솥이 걸려있는 아궁이 깊숙이 불을 지폈대. 아궁이에서 불꽃이 일자 어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이리저리 나뭇가지를 쑤석거리기도 하고 해집기도 하며 지난해 가을 산에서 베어온 마른 풀들을 불 위에 얹기도 했대. 부엌의 한쪽 구석에는 주름살 두승이의 한 늙은 노파가 앉아있었대. 허리를 약간 구부르기만 해도 이마가 불에 닿을 정도로 바싹 불 가까이 앉아있었대. 노파는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두껍게 솜을 두어서 누빈 빨간색의 무명 배옷이 내다보이고 있었대. 눈병을 앓고 난 노파는 반점은 장님이었대. 눈가풀도 거의 맞붙어 있었으나 아직도 그 가늘게 떠여진 눈으로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볼 수는 있었대. 노파는 지금 이글이글 불꽃이 타오르는 광경과 익숙한 솜씨로 불을 지피고 있는 며느리의 억센 손을 바라보고 있었대. 이었고 노파는 이가 홀랑빠서 합숙해진 입으로 나스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가, 뭘로 불을 떼니? 마른 풀도 이젠 한 뭉치밖에 안 남았을 게다. 기껏해야 두 뭉치나 될까?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풀을 베어 말려떼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도 모르잖냐. 글쎄 나는 지금 이렇게 늙었으니 뗄나무를 주우러 나갈 수도 없고 나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으니 얼른 죽기나 했으면 좋을 텐데. 노파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특히 이 마지막 말을 되풀이하곤 했다. 그건 그럴 때마다 언제나 똑같이 대답해주는 며느리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머님, 그런 말씀 하세요. 만약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들로 일하러 나간 뒤에 집은 누가 보며 어린애들이 연못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주기는 누가 해요? 며느리는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대. 노파는 갑자기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나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대. 아가, 하긴 내 말도 맞다. 내가 아니면 집은 누가 보겠니? 요새같이 도둑들이 사방에서 날뛰는 무서운 세상에 집도 잘 봐야 하고 말고 만약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다면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테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은 없었지. 들의 괭이를 내버려둔 채 밤을 묵혀도 새벽에 나가면 괭이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 암, 그렇고 말고 어디 그뿐이냐? 여름엔 짐승들을 문 밖에 그냥 매 두어도 이터날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 그리고 또 노파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끝이 없었대. 며느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네, 그랬어요 어머님. 하고 공손하게 맞장구를 쳐주거나 그럴 듯하게 웃어 보이기도 하지만 노파는 그런 것을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대. 노파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대. 며느리는 노파의 선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뗄나무 생각을 하고 있었대. 봄에 파송이 끝날 때까지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 파송이 끝나면 틈을 내어 나무를 하러 가야지. 칼로 가시를 쳐와야지. 그래야만 되겠지. 부엌 옆에 있는 타상마당에는 아직도 볏짚 더미가 둘씩이나 있잖아. 볏짚을 둥그스름하게 쌓아올려서 지붕을 이고 그 위를 흙으로 잘 덮어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해둔 볏짚 더미 말이야. 그런데 볏짚은 너무 잘 타. 그래서 그건 엄내 사람들만이 뗄 수 있는 거야. 남편과 나는 이 볏짚을 엄내까지 옮겨야 해. 그래서 그것을 제법 괜찮은 값으로 팔아야 해. 그 볏짚은 엄내 사람이 아니고는 뗄 엄두도 못 내는 거지. 며느리는 생각에 잠긴 채 아궁의 마른 풀을 조금씩 집어넣었대. 그럴 때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둥그스름하고 건강한 그녀의 얼굴을 환히 비춰주었대. 두툼한 입술에다 바람과 햇볕에 그을어 그녀의 얼굴은 불코 신노랬대. 까만 눈은 불빛에 빛났고 눈썹 밑에 해맑은 두 눈이 일직선으로 박혀 있었대.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지는 않으나 정열적이며 선량한 모습이었대. 어찌 보면 성미가 급한 것도 같으나 아내로서나 어머니로서는 다정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친절하다고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대. 노파는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대. 아들과 며느리가 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린 손자들을 맡고 있는 노파는 지금 며느리에게 할 이야기가 여간 많지 않은 것이었대. 노파에게는 며느리가 몹시 마음에 들었대. 그러기에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고 연방 기침을 하느라고 괴로운 숨을 쉬면서도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몰랐대. 내가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같이 젊고 튼튼한 남자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는 국수에 달걀을 넣고 휘휘 저어서 노파는 목소리를 도두었대. 아궁이에 마른 풀을 너리고 몸을 구부릴 때마다 며느리의 어깨에 매달린 두 손자가 칭을 대었기 때문이었대. 그러나 며느리는 침착한 얼굴로 자기의 하는 일만 계속할 따름이었대. 며느리는 아이들의 칭을 대는 소리나 노파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잔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한결같이 침착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대. 오늘은 저녁밥이 좀 늦었다고 며느리는 생각했대. 봄이 되자 밭에는 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그래서 며느리는 콩씨를 맨 끝 이랑에 심기까지 밭에 있어야만 했다. 되도록이면 따뜻한 낮과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진 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 일환까지 씨앗을 넣고 흙으로 덮어주었대. 바로 이런밤에 그 메마른 콩씨에서 생명의 움트기 시작할 것이야. 며느리는 갑자기 이러한 생각을 하고 혼자 만족해 했대. 들역의 모든 씨앗들은 이 축축하고 따스한 돼지 속에서 모두가 생명의 약동을 시작할 것이었대. 남편은 아직도 밭에 남아서 씨뿌린 이랑을 맨발로 밟고 있었대. 그녀는 밭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찾는 울음소리에 이끌려 남편을 남겨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대. 아이들은 배가 고픈 모양인지 부엌 안에서 둘이 다 함께 울고 있었대. 사내 아이는 제법 어졷하게 눈물을 멈추었지만 계집아이는 계속 훌쩍거리며 주먹을 깨물고 있었대. 노파는 앉은 채 그들의 울음소리를 멍하게 듣고만 있었대. 처음 손자들이 울어대기 시작했을 때 노파는 얼마동안 달려보았으나 손자들은 들은 채도 않고 울어대므로 하는 수 없이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어머니는 잠자코 하드가로 쟁그름을 옮겨 허리를 구부려 뗄나무를 주워들고 갔대. 아이들에게는 이 동작만으로도 충분했대. 사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다섯 살짜리 치고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어머니의 뒤를 따랐고 세 살짜리의 계집아이도 아상거리며 제 딴엔 힘껏 어머니를 쫓아갔대. 그동안의 큰 솥에 쓰는 어느덧 밥이 끓기 시작했대. 나무 뚜껑 밑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푸푸 새어나왔대. 노파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잔뜩 웅끈인 채 연신 이빨 없는 입을 우물그리고 있었대. 손밑에서는 불길이 너무 높이 타오르는 나머지 손밑을 치받아서 아궁이 밖에까지 연기가 퍼져나왔대. 좁은 부엌 안이 연기로 가득 찼대. 어머니는 몸을 돌려 계집아이를 끌어당겼으나 매운 연기는 이미 계집아이를 휩싸 버렸대. 계집아이는 불에 댄 듯 사질어지게 우려대며 더러운 주먹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대. 어머니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계집아이를 안 하다가 부엌 밖에 내려놓고 타이러듯이 말했대. 아이고 이것아 거기 좀 가만히 있거라. 글쎄 여기 있음 눈이 아프대도 그러네. 여기에 얼굴을 뒤밀기만 해보아라. 또 그럴래? 여기 있으면 눈에 나쁘다니까. 노파는 언제나처럼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대. 아마 그렇게라도 해야만 노파는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마련되는 모양이었다. 노파는 또 웅얼웅얼 말하기 시작했다. 얘야 정말이지 내가 아궁이에 불만 떼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반장님이 되지는 않았을게야. 늘 말해온 것이면 그놈의 연기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지 뭐냐. 하고한 나를 불만 떼지 않았더라도 그놈의 연기가. 그러나 며느리는 노파의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대. 그보다는 부엌 너머의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뜨리고 비벼대며 애를 쓰는 딸아이의 울음소리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대. 사실 딸아이의 눈은 언제나 염증에 걸린 것처럼 충혈되어 있었대. 그래도 누가 저 애가 아무래도 눈병에 걸린 것 같아요. 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눈치라도 보이기만 하면 부엌에서 내가 불을 지필 때 개가 언제나 머리를 뒤밀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하고 어머니는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딸아이의 울음에 그중같이 신경을 쓸 수 없었대. 그녀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빴기 때문이었대. 아이는 잇따라 자꾸만 생겼대.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견디지를 못했대. 아이가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울음을 그치게 하여 편하게 해주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의무라 여겼었대.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만 나면 무슨 일이든지 멈추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곤 했대.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자연히 별로 진척이 되지 않았대. 그러면 남편은 화를 내며 고함을 치기 일쑤였대. 뭐야? 뭐한다고 어물쩍 그러기만 해? 도대체 일은 모조리 내게 다만 밀샘이야? 이제 막 시작인데도 그 모양이니 앞으로 20년 동안이나 한놈 한놈 저지나 먹이고 있을 거야? 나는 계속 그 꼴을 참으며 당해야만 하고 당신은 부잣집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일을 모슴에게만 시키고 자기는 앉아서 젖만 물리고 있을 저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녀는 남편의 이 말에 가만히 있지 않았대. 둘은 똑같이 젊고 팔팔한데다. 성미 또한 괄괄했대. 난 뭐 편한 줄 아세요? 밤낮 없이 고생만 해요. 당신도 일을 하지만 나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당신은 집에 오면 쉴 수라도 있지만 나는 밥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게다가 어머님 비비 맞춰드려야 하고 그 밖에도 일이 무한성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한동안 드세게 다투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편도 없었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대. 말하자면 이들은 서로가 잘 어울리는 한상의 부부였대. 그래서 부부싸움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대. 그것은 모든 건강한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곧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젖이 말라붙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녀의 젖은 말라붙어 있었대. 지난해 여름의 일이었다. 해산달이 가까웠는데도 바테나가 일을 하다가 그녀는 쟁기 끝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다.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할 수 있는 한 버릇을 고쳐야만 해. 그러니까 울고 싶은 대로 울어도 하는 수 없어. 운다고 쫓아와서 젖을 물리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올 때까지는 배가 고프더라도 참아야 해.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씨는 말보다 상냥했다. 지금도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듣고 쫓아온 것이다. 그동안 솥에서는 밥의 뜸이 들고 있었대. 연기에 쌓여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왔대. 그녀는 밥주바를 찾아들고 먼저 노파의 밥부터 부었대. 밥 부기가 끝나자 온 가족들의 거실인 기다란 방에다 밥상을 보고는 노파를 부축해왔대. 노파는 가랑가랑하는 낮은 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대. 아가, 쌀에다 완두를 둬서 밥을 지으면 언제나 밥맛이 썩 좋더구나. 그러고는 차디찬 두 손으로 밥그릇을 움켜쥐었대. 노파는 갑자기 식욕이 나는지 몸을 떨며 입을 다물었대. 주름 잡힌 입가에서는 침이 흘려내렸대. 예, 숟가락이 어디 있냐? 안 보이는구나. 내 숟갈 말이다. 하고 노파는 셀죽에서 말했대. 며느리는 노파의 떨고 있는 쭈그러진 손에다 숟가락을 쥐어주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에 나온 며느리는 조그만 대젓가락 두버를 찾아 들고 작고 얄팍한 두 개의 주발에다 밥을 부었대. 딸아이에게 밥을 먹일 모양이었대. 딸아이는 아직도 눈을 비비며 울고 있었던 것이대. 먼지투승의 봉당 속에 앉아서 이 계집아이는 눈물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더러운 손등으로 문질러대며 울고 있었대. 조그만 엉덩이가 들먹거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딸아이를 일으켜 세워 검고 그친 손바닥으로 딸아이의 얼굴을 훔쳐주며 아기의 솜적으로 깃을 집어올려 눈을 닦아주었대. 딸아이는 아주 얌전하게 잘 견디고 있었지만 정말 그 눈은 새빨갛고 아파 보였대. 눈 가장자리가 짓물려 속살이 나와 있어 살짝 닦아냈는데도 얼굴을 징그리고 울면서 돌렸대. 어머니는 가엾어서 한동안 딸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대. 어머니는 다시 밥상을 보았대. 밥상은 아무렇게나 넓은지로 만들어졌는데 칠도 하지 않은 채로 밖에 두었던 것이대. 어머니는 그 상에다 조그만 밥조발을 올려놓더니 높고 정다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렸대. 자, 와서 밥먹자. 딸아이는 아상거리며 걸어와서 식탁을 붙잡고 매달렸대. 딸아이는 저녁에 기울어져 가는 금빛 햇살이 마주 비치자 아픈 눈을 반쯤 감은 채 손을 주발 있는 쪽으로 뻗췄대. 이를 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큰소리로 외쳤대. 조심해, 밥그릇에 데일라. 딸아이는 잠깐 주저하다가 보드라운 입김으로 홀홀 밥그릇을 불어 식히기 시작했대.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대. 어머니는 아무래도 딸아이의 눈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대. 다음번에 아빠가 볏지 팔려 음내에 가면 꼭 약방에 들러서 안약을 사오라고 해야지. 하고 어머니는 혼자 중을 그렸대. 사내 아이는 어머니가 그냥 서 있기만 하고 밥그릇을 주지 않는다고 투증을 부렸대. 어머니가 밥그릇을 가져다 상위에 차려주자 방안은 이내 조용해졌대. 어머니는 너무도 지쳐있어 얼마 동안은 먹는 것조차 달갑지 않았대.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조그만 대나무 의자를 문가에 가져다 놓고 앉아서 잠시 쉬었대.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 쉬었대. 햇볕에 탄 노른 머리를 두 손으로 매만지며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대. 그들의 땅에 있는 이 골짜기는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대. 이 야트막한 산과 골짜기에 차츰 어둠이 깔려 열분 노란빛 하늘과 대소를 이루고 있었대. 이 작은 분지 안에 있는 골짜기의 한가운데서는 저녁을 짓느라고 불을 지피는지 바람 없는 하늘에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대. 어머니는 아주 만족한 기분으로 이러한 주위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대. 이 마을에 있는 예닐곱 집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만큼 잘해주는 어머니는 한 집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돈이 많겠지. 주막집 옆에 내는 내가 처녀 시절부터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으나 아직도 가져보지 못한 은가락지를 둘씩이나 손에 닦이고 귀걸이도 달고 있어. 그러고도 여분으로 은을 또 얼마쯤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옆에 내는 그런 은을 애들을 위해 쓰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야. 소문을 들어보면 주막집 주인은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다지.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내 눈에서 수확한 훌륭한 쌀밥을 먹이고 있지 않나. 계집아이의 눈만 아프지 않다면 아무 걱정도 없어. 애들은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사내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지 않은가. 올해 5살이지만 몸집으로 말하면 7살이나 8살 먹은 애에게도 지지 않을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튼튼한 애만 잘도 뽑아냈대. 하긴 한 애만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이내 죽어버렸대. 만약 그 애가 살았다면 지금쯤은 그런 말을 하는 귀여운 사내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대. 이제 두어 달만 지나면 또 새로운 아이가 생기게 되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녀에게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는 눈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대. 다만 기쁠 뿐이었대. 그녀에게 있어서 그 중 기쁘고 만족한 것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룩해지고 그렇게 되어 몸이 온통 생명감으로 충만해 있을 때였대. 그때 이 조그만 분지의 한길 건너 맞은 편집에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왔대.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문 앞에 사촌동서가 보였대. 그녀는 소리를 질려 물었대. 형님 저녁 어찌 되었어요? 저희는 지금 막 맞췄는데요? 아 그래 어쩌면 무관심한 목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대. 아마도 지금쯤 동선에는 일이 끝났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나오는 참이야. 동선은 언제나 일을 빨리 하니까.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대. 뭐 빨라서 그런가요? 아이들이 보채니까 빨리 해치운 거죠 뭐. 정말이지 동선은 일도 잘하고 솜씨도 좋고 문 앞까지 마른 풀을 가지러 나왔던 사촌동서는 이렇게 말하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대. 어머니는 이유로 저가는 황혼 속에서 열분 미소를 띈 채 그대로 앉아 있었대. 사실 말이지 그녀는 자랑할 만도 했대. 자신의 건강한 체력이나 아이들의 발육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에 대해서까지도 모두 사랑스러웠대. 그러나 그녀는 언제까지나 그런 한가한 생각만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었대. 갑자기 아들아이가 밥그릇을 어머니 앞에 불쑥 내밀었던 것이대. 엄마 맘마도 어머니는 일어나서 아이의 그릇에 밥을 잔뜩 퍼주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해는 그녀가 하루종일 일하며 보낸 바로 그 밭 끝과 잇따한 산머리에 매달린 듯 움직이지 않고 마치 커다란 황금 덩어리 같이 눈부시게 빛나더니 차츰차츰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이었고 땅거미가 지고 그 속을 남편이 괭이를 메고 돌아오고 있었대. 그는 어깨에 맨 괭이사루를 옆구리에 끼고 두 손으로 저고리 단추를 끼며 걸어오고 있었대. 날센 수코양이처럼 빠른 걸음걸이었대. 그는 문득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렸대. 그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목소리도 높고 맑았대. 노래도 많이 알고 있어 노는 날이라도 들러지면 차츰 같은 데서 사람들의 청에 따라 노래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집이 가까워지기만 하면 그의 노래 소리는 낮아져 갔다. 그리하여 타장마당에 이르게 되면 노래 소리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린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때때로 그 여전히 높고 감동적인 아름다운 목소리로 리듬을 빠르게 해서 노래의 끝을 맺고 냈다. 그가 괭이를 벽에 기대 세우고 나면 지금까지 식곤증으로 고온이 잠들어 있던 노파가 잠에서 깨어나 마치 자지 않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가 내가 말한 대로 아들은 완두콩 둔 밥을 참 좋아한단다. 완두콩이 얼마나 맛있다고. 아들은 편안하고 여유있는 웃음소리를 내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완두콩을 둔 밥은 정말 맛있어요. 문밖에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계집아이가 배가 불륙한 채로 마냥 앉아 있었대. 그 사이 해가 져서 계집아이는 조금 눈을 뜨고 조용히 주위를 돌아본다.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남편의 밥그릇을 가져왔대. 그것은 흰 사기에다 아무렇게나 푸른 빛깔을 낸 큰 사발로서 가득 담은 밥 위에 달걀을 얹은 것이었대. 신선한 달걀의 흰 사위는 이내 굽기 시작했대. 그들이 기르고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달기 나은 달걀이었대. 남살한 일을 고달프게 하고 난 뒤면 반드시 약간의 고기나 달걀 한 개 정도는 먹어야 한다. 설사 그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라 할지라도 남편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여간 흐뭇하시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싸움이란 그저 말다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대. 때로는 남편을 지나치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런 때라도 그녀는 남편이 밥을 많이 먹어주기만 하면 한없이 기뻤대. 어머님, 애들 아범상에는 갓 나은 달걀을 놓았어요. 호배추도 얹고요. 며느리가 노파에게 말을 붙였대. 노파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자 이내 빠른 말씨로 웅얼거리기 시작했대. 그래, 잘했어. 젊은 사람에게는 갓 나은 달걀이 제일이지. 내가 노선 그렇게 말했지 않았니? 그게 제일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노파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았다. 남편은 몹시 시장했던지 분주하게 밥을 퍼먹고 있었대. 잠깐 사이에 개논 감수듯 비워버린 밥공기로 상을 두드리며 밥을 더 달라고 재촉했대. 그녀는 남편의 밥그릇에 다시 밥을 가득 퍼주고 나서 부엌에 나가 자신의 밥그릇을 가지고 왔대. 그러나 남편 곁에 앉지 않고 부엌에 놓인 나지막한 의자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었대. 건장한 동물이 잘 먹듯이 그녀도 식성이 매우 좋았대. 그녀는 몇 번인가 몸을 일으켜 남편의 밥상에 놓인 호배추를 조금씩 집어다 밥 위에 두어서 먹으며 상과 상 사이에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낙조의 불그스름한 빛을 바라보았대.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게 기대고 서서 밥을 먹여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가끔 젓가락으로 조금씩 먹을 것을 집어 애들 입에다 넣어주었대. 애들은 조금 전에 밥을 배부르게 먹어서 더 먹을 수가 없는데도 어머니 밥이 자기들이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생각되어 그러는 것이었대. 마당에 있던 누룽이마저 태평스런 얼굴로 어머니 곁으로 어정어정 다가오더니 상 밑에 들여누어 무엇이든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그러나 누룽이는 사업시간에 남편의 발길에 그들쳐 호다닥 일어나 나갔대. 밖에 나간 누룽이는 한두 번 어머니가 밥상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자 용케도 그것을 잘 받아 먹었대. 그녀는 일어나서 남편 밥그릇에 세 번째로 밥을 퍼주었대. 마침내 배가 불룩하도록 밥을 먹고 난 남편이 만족한 얼굴로 그윽 트림을 하자 그녀는 그의 빈 밥그릇에 더운 물을 부어주었대.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신 남편은 계속 물을 마셔가며 문 밖으로 나왔었대. 그녀는 빈 그릇들을 거두어 가지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으나 한동안은 멍하니 저물어가는 주위를 돌아보고 있었대. 하늘에는 봄의 초생달이 글려 있었대. 조그만 초생달이 별 속에 쌓여 수정같이 맑은 빛을 내고 있었대. 남편은 앉지도 않은 채 초생달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가벼운 콧노래를 흥을 그렸대. 몇 집 안되는 마을의 집집마다 하나 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대.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앞에 기대서서 하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기도 했대. 젊은 남편은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날카로운 눈으로 길 건너를 바라보더니 안이 꼽다는 듯이 내뱉었대. 채! 저게 뭐야 오밤쯤까지 일할 셈인가? 사촌 시숙이 문가에 앉아 머리를 숙인 채 보드나무 가지로 상자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지 열심히 그것을 들여다보며 손을 놀리고 있었대. 하긴 저런 사람도 세상엔 많이 있을 거야. 남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서 노름이나 한판하고 올까 보다고 아내에게 말하고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바로 거기에 저기를 품은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환히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아내의 얼굴이 있었대.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툴을 그렸대. 하루 종일 죽도록 일을 했는데 밤에 노름 좀 하면 어때? 젠장! 난 뭐 일이나 하다가 죽으란 말이야? 그러나 그는 사뭇 성난 듯한 아내의 엄격한 눈과 맞을 수가 없었다. 그도 뾰로통하고 돌아섰을 때의 어린애들 같이 몸을 떨며 말했다. 오늘같이 왼종일 일한 날은 자는 게 제일이지? 하긴 어찌나 피곤한지 노름하러 가기도 싫군. 그는 집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들자마자 사지를 뻗으며 하품을 했다. 얘야 자리에 누웠니? 그때 갑자기 등불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노파가 아들을 찾았다. 예, 누웠어요. 아들은 다소 화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좁고 쓸쓸한 곳에서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담?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그래, 일하고 자고 일하고 아들의 화난 음성을 듣지는 못했으나 노파는 소심스럽게 같이 중얼거리고는 일어나서 더듬더듬 푸른 무명 커튼으로 칸을 막은 잠자리로 들어갔대. 방 한구석에 노파의 볕집 자리가 있었던 것이대. 그 사이에 아들은 벌써 잠이 들었대. 아내는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켰대. 아이들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 나왔대. 어머니는 부엌 앞에 놓인 물독에서 물을 조금 퍼 가지고 그릇을 씻어 흙담에 붙어있는 찬장에 차곡차곡 넣었대. 그녀는 다시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집에 있는 얕은 우물에서 나무통으로 물을 기르다 물독을 채웠대. 물 긴는 일이 끝나서 이번에는 무소에게 검정콩과 지펄 섞은 여물을 주었대. 문밖 한 귀퉁이에 몇 굴의 보드나무가 서있는데 소는 그 중의 한 나무에 메여있었대. 소가 여물을 다 먹고나서 그녀는 소를 집안으로 몰고 들어와 남편이 자고 있는 침대다리에 잡아맸대. 이미 침대 밑으로 모여들어와 웅크리고 있는 닭들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꾹꾹 졸리는 소리로 울더니 이내 삼삼해졌대. 어머니는 다시 밖으로 나와 이번에는 꿀꿀꿀하고 돼지를 불렸대. 돼지들은 어둠 속에서 꿀꿀 맛소리를 지르며 쫓아 나왔대. 낮에 종일 먹었으니까 이제는 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는 떼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돼지를 집안으로 몰아내었대. 다만 누룽이만은 그대로 두었대. 걔는 문앞을 지키면서 자야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두 아이들은 그 조그만 힘을 다하여 어머니 뒤를 계속 졸졸 따라다녔으나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는 애들을 위하여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계속 일만 부지런히 했다. 일이 끝나서 어머니의 바지까랑이에 길을 쓰고 매달려 있는 두 아이가 칭을 대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몸을 구부려 작은 애는 안고 큰 애는 손을 끌고 집안으로 들어와 문을 꼭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리고는 침대로 다가가 가만 가만 애들의 웃옷을 벗겨주고 자기도 옷을 벗고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 들어누웠다. 그녀는 몸을 쭉 뻗으며 그들에게 이불을 골고루 덮어주었다. 그녀의 튼튼한 몸은 몹시 지쳐있었으나 그렇게 누워있으면 그녀의 가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대. 아무리 낮에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조그만 신경의 자극에도 가슴이 답답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모두 풀어버리는 것이었대. 남편이 그녀를 찾아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 알뜰하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그를 맞이했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더욱 다정한 어머니가 되었대. 노파가 밤중에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일부러 일어나서 물을 뜯아줄 정도로 시어머니에게도 상냥스런 며느리였대.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에게도 인사하여 소나 돼지가 시끄럽게 구르더 그녀는 부드럽게 타일렀대. 가만히들 자는 거야 아침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짐승들까지도 그녀의 무뚝뚝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하게 잠을 자게 되는 것이었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내 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들이밀며 젖을 찾아왔다. 따뜻한 잠속에 포근히 쌓인 그녀는 그대로 아이가 젖을 빨게 내버려 두었다. 젖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아이는 빨기만 해도 기억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이 있었다. 이 젖도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어머니는 꿈속에서 생각했다. 사내 아이와 나란히 계집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픈 눈을 꼭 감은 채 가려워서 그랬는지 잠이 깊이 들 때까지 계집아이는 자주 손등으로 눈을 비비곤 냈다. 잠이 든 후에도 무얼 식 속으로 눈을 비비곤 냈다. 그러나 마침내는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 깊고 무거운 잠 이었다. 개가 개가 지져도 어머니 밖에는 아무도 눈 뜨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개가 짖는 것은 밤에 흔히 있는 일로 이상할 건 소금도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만은 눈을 떴대. 그리고 주의 깊게 사방을 둘러보았대. 그러나 일어날 필요가 없으면 어머니도 다시 자버리고 마는 것이었대. 새 이상 가슴에 이는 파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하늘날에 어느 하루라도 다른 날이 있을 수 없었대. 새벽만 되면 밝기 전에 일어났대. 모두가 자고 있는 동안 문을 열고 닭과 돼지를 내놓고 소를 밖으로 몰아 나무에 메었대. 밤사이에 가축이 눈 오물들을 모아서 뜰 한구석에 쌓아올려놓는다. 그때까지도 식구들은 여전히 자고 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이 깨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끓여놓는다. 그리고는 계집아이의 눈을 씻어주려고 나무통에 물을 조금 덜어서 씻겨둔다. 매일 아침 계집아이의 눈은 꼭 달라붙어 있어 씻겨 수기 가시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다. 처음에는 계집아이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랐지만 노파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나도 어렸을 땐 그랬단다. 그래도 난 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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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진 않았어. 그 뒤로 이렇게 물로 눈을 씻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눈병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부지런히 물을 나무통에 쏟아부었다. 사내 아이가 계집아이의 손을 이끌고 거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날 아침도 아이들은 조용히 침상에서 빠져나왔다.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는 게 두려워 아버지의 잠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조심 나오는 것이다. 아버지는 성격이 괄괄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유쾌해지지만 한 번 성인하기만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더욱이 손잠을 깨우기라도 하면 무섭게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손찍음도 했다. 지금 두 어린아이는 부엉 문 앞에 잠자코 서 있다. 오빠는 좀 더 자고 싶은 눈을 끔뻑거리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하품을 했대. 계집아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채 양쪽 눈을 꼭 붙이고 어머니가 눈을 씻어주기만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곧 일어나서 나무못에 걸려있는 잿빛 수근을 벗겨 그 한쪽을 더운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어 계집아이의 눈을 닦아주었대. 계집아이는 소리를 죽이고 훌쩍 훌쩍 울며 아픔을 참고 있었대. 몹시 괴로운 듯 숨소리까지 시근 그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언제나 똑같은 생각을 했대. 안약이라도 구해다 발라줘야지. 꼭 그렇게 해야지. 제 아빠가 제 아빠가 볕시 볕시 팔려 엄내에 갈 때 잊지 말고 약방에 들렀다 오라고 해야지. 수구문에서 바른 쪽으로 꺾인 좁은 골목에 약방이 하나 있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롯을 걸치고 커다랗게 하품을 하며 문 밖으로 쑥 머리를 내밀었대. 그러자 어머니는 큰 소리로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이번에 볕시 팔려 엄내상에 가거든 수구문 옆에 있는 약방에 들러 좋은 안약이 있나 알아보고 꼭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남편은 아직도 졸리는 모양으로 얼굴을 잔뜩 징그리며 무뚝뚝 하게 말했다. 가뜩이나 없는 돈에 어떻게 안약을 사? 무슨 돈이 얼마나 있다고 안약을 산단 말이야. 논병 때문에 당장 죽기라도 하나 나도 어렸을 때 눈병 을 알았지만 아버지는 땡전 한 푼 안 드렸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잖아. 죽지 않고 어머니는 딸아이의 안약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대.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남편이 마실 물을 그릇에 따랐대.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 조금 벨이 꼬여 남편에게 직접 물그릇을 건네주지 않고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상위에 얹어두었대. 사실 그녀는 약간 송이 났지만 잠잠고 있었고 또 이내 그런 일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대. 아닌 아닌 게 아니라 이웃의 많은 아이들도 대개 어려서는 눈이 지물러 있었지만 그런대로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났대. 남편도 역시 눈병을 알았었대. 지금도 눈가풀에 보일듯 말듯 조그만 흠집이 남아있기는 하나 아주 조그만 것이 아니면 보는데 불편을 느끼시는 않았다. 더욱이 책 옆에서 살아야 하는 학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그때 노파도 잠을 깨어 나직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사잔에 끓인 물을 부어가지고 갔다. 노파는 일어나기 전에 항상 더운 물을 마셨다. 노파는 더운 물을 받아들고 후륵후륵 소리를 내며 마신 다음 속빈 개트림을 하고 신음 소리를 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침엔 영 기운을 사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아직도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해 아이들은 몸을 서로 꼭 붙이고 땅바닥에 앉아 아침밥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사내 아이가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 어머니 옆에 와 앉았다. 계집아이 만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사업시간에 동쪽 산위에 아침해가 떠오르며 밝고 찬란한 햇빛이 온 마을에 퍼졌다. 그러면 계집아이는 그 햇빛에 눈이 부셔 급히 눈을 감는다. 전에는 햇빛이 비치면 울음을 터뜨렸지만 지금은 마치 어른같이 숨을 죽이며 잘 견딘다. 충혈된 눈가 풀을 마주 붙여 꼭 감고 조용히 앉아 어머니가 아침밥을 디밀어 줄 때까지 꼼짝도 않고 기다리는 것이었대. 사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어느 하루도 별다른 날이 없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결코 자신의 생활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으며 날이면 날마다 변함없이 지나가는 달과 달을 만족하게 보내고 있었다. 하루같이 변함없는 날이 계속되어 실증이 나지 않느냐고 누가 묻기라도 한다면 젊은 어머니는 그 새 까맣게 빛나는 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밭은 항상 변하고 있는걸요? 씨를 뿌리면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자연이 밭에서 나는 소주를 거둬들이게 되시오. 또 나무밭을 붙여 먹으니까 소장료를 내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지요. 명절날과 정월에는 또 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또 아이를 낳을 거예요. 정말 바쁩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새로운걸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못 따라갈 만큼 모든 것은 변하고 있지요. 일하는 도중에 조금 틈이라도 생기면 그 시간은 대개 여자들끼리의 교제에 쓰여진다.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도 아이들은 생기고 또 이웃 아낙내가 몸을 풀게 되면 도움을 청해 오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문상도 간다. 그러한 일거리 말고도 신발에 색다른 꽃 모양을 수놓았으니 한번 보러 오라든지 옷을 마르는데 새로운 법을 배웠다고 구경을 시키러 오기도 한다. 또 남편과 같이 엄내로 곡식을 팔려가기도 하고 장에 가면 진기한 것들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또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만 있으면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만족하게 지낼 수 있는 여자였다. 그녀로서는 남편의 격렬한 정열을 넘치도록 맛보며 임신을 하고 자기의 육체 속에 새로운 생명을 느끼며 그 생명이 새로운 육신으로서 자라고 그 자라난 생명이 세상에 나오며 그래서 그 아이의 입술을 젖꼭지에 느끼고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라고 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에는 햇뜨기 전에 일어나 식구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주고 가족을 보살피며 밭에 씨앗을 뿌려 열매가 맺으면 거둬들인다. 우물에서 물을 기러오고 때로는 온종일 산으로 쏟아내며 잡초를 뽑고 햇볕을 쬐며 바람맞이를 한다. 이러한 일들이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생활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대. 아이를 낳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집안을 청소하며 흐트러진 것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도 마을 아낙네들이 그녀의 바느질이나 반일하는 솜씨를 칭찬하는 것을 듣는 것도 모두가 즐거웠대. 남편과 싸우는 것까지도 서로의 정렬을 북돋아 주므로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좋아했대.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었대. 그날도 남편은 아침을 먹고 나자 탄식을 해가며 괭이를 어깨에 메고 내키지 않는 걸음을 밭으로 향했대. 남편은 밭으로 나갈 때면 언제나 그렇게 꿈으로 그렸다. 남편이 밭으로 나가면 그녀는 그릇을 씻고 노파를 일으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데려다 앉힌 다음 아이들에게는 멀리 가면 안 된다. 연못가에 가면 못 써. 하고 주의를 시킨다. 그리고는 비로소 자기의 괭이를 찾아 들고 밭으로 나가는 것이었대. 그녀는 밭으로 가면서도 몇 번인가 걸음을 멈추고 집을 돌아다 본다. 그럴 때면 어레 바람결에 노파의 힘없는 말소리가 들려 왔대. 그러면 어머니는 빙글에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대. 집을 지키는 일만이 노파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대. 노파는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여간 큰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 비록 나이를 먹고 반점 밖에 볼 수 없는 시력을 가졌으면서도 노파는 손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온다든지 하면 냅다 큰 소리를 질러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았다. 하긴 아이들보다 귀찮은 경우도 있었대. 마치 어린애처럼 당시도 하는 고집을 부려도 아이들과는 달라 때려줄 수도 없고 해서 골치 아픈 때도 없지 않으나 집을 지키는 것만은 아이들보다 훨씬 낫다. 어느 날 사촌 동서가 저렇게 늙은 데다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 잔소리가 어죽할까 몸이 아프다느니 음식맛이 어떻다느니 아무튼 굉장히 귀찮을 거야 얼른 돌아가시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말했다. 하지만 형님 집을 잘 지켜주셔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요. 계집아이가 클 때까지라도 살아계셨으면 해요. 하고 그녀는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대. 그것은 사실이었대. 어머니는 늙은 노파에게 냉혹하게 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대. 시어머니와 싸운다든지 시어머니의 고집에 지지 않고 맞서는 것을 사랑삼아 말하는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몇 번이고 들은 적이 있었대. 그러나 그녀가 볼 때는 노파도 역시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대. 이것저것 조책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이들과 마찬가지였대.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참았대. 어느 해 여름 맹렬한 설사병이 유행하여 이 작은 마을에서도 튼튼하던 남자가 두 명 그리고 몇 명의 여자와 어린아이가 죽었대. 그때 노파도 꼭 죽을 끝만 같이 여겨져 그녀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되도록 훌륭한 관을 사놓고 장례까지 치를 준비를 했었대. 그러나 노파가 생명의 줄을 붙잡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을 때 며느리는 이를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이다. 마을에서는 이 노파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지금도 화재로 삼고 있다. 노파가 죽을 것만 같았을 때 노파는 며느리가 지어준 붉은 옷을 그것도 이 지방의 풍속대로 푸른 옷 속에 겹쳐 입고 있었다. 그 뒤 그것이 다 해져서 입을 수 없게 되자 노파는 심통이 나서 며느리가 새로 붉은 옷을 지어줄 때까지 성만 내고 있었다. 지금 노파는 두 번째 수의를 입고 있는데 그걸 무슨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대. 며느리는 밭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노파의 음성을 듣고 미소를 지었대. 어 걱정 마라 아가 집은 내가 잘 지키마 내가 이렇게 여기 있잖니 마냥 노파가 죽음을 노파가 그래도 아쉬울 것이대. 아직도 노파는 쓸모가 있대. 그러나 목숨이 오가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대.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맞서 보았자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받으러 가는 것이었대. 제 3장 싹트는 비극의 씨앗 밭에 심은 콩에 꽃이 필 무렵이 되면 불어오는 바람도 향기로워지고 온 마을은 상다리 꽃으로 노랗게 변한다. 그 꽃의 노란 꽃이가 있기를 기다려 그것으로 기름을 짠다. 그 철에 어머니는 네 번째의 해산을 했다. 음래나 큰 마을에는 산파가 있어 불려다 몸을 풀겠지만 이 조그만 마을에는 산파라곤 한 사람도 없다. 그 대신 필요할 때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와서 도와준다. 혹시 역산으로 아이가 거꾸로 나오게 되거나 또는 젊은 아낙네들로서는 손을 댈 수도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늙은이들이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몸이 튼튼했다.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몸집이 작지도 않고 마르지 않았다. 뼈대가 굵은 데다가 골반이 넓적하고 굳어있지 않아 순산을 할 수 있었대. 지난번 밭에서 넘어져 유산을 했을 때도 육체적인 고통은 별로 느끼지 않았다. 다만 배 밖으로 떨어져 나오자마자 곧 죽어버리는 어린 것이 측은했고 또 그때까지 자기가 겪은 헛된 고생이 섭섭했을 따름이었대. 그녀는 해산 기미가 있으면 사촌동서를 청했대. 사촌동서가 해산을 할 때는 또 그녀가 거들어 주었대. 그날도 어머니는 향기롭고도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으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 그녀는 산계가 있음을 느끼자 곧 집으로 돌아와 들고운 괭이를 벽에 걸어두고 길건너에 있는 동서집으로 소리를 쳤대. 그때 목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동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왔대. 사촌동서는 친절하고 착한 여사였다. 크고 둥근 얼굴이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어 있었고 붉은 입술 위에 두 개의 콧구멍이 시커멓게 뻥 뚫려 있었다. 말수가 썩은 사촌 시숙 옆에서 마냥 떠들어대는 그녀는 지금도 웃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뛰어왔다. 정말 잘됐어 동서.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우리 둘이 한꺼번에 몸을 풀기라도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다행이야. 그러잖아도 나는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몸을 풀게 되나 여간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쩐지 내 편이 늦어지고 동서가 빠를 것 같았어. 나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고 동서는 해산인데 나는 아이를 뵌지도 이제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녀의 그녀의 말소리가 너무도 컸 아무튼 남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많이 낳아야지 어디 낳아야지 낳아야지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도 짝이 될 남자가 없으니 이렇게 애 하나 못 낳지 뭐유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을 뿐이었대 흙이 묻어 더러워진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핏기가 없었대 높아는 상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쁜 듯 웃으며 뒤를 따라 들어왔으는 연어때와 다름없이 웅을 그렸대 몸을 풀 때가 됐다고 나도 짐작은 했었지 애미야 너도 알겠지만 나는 애를 아홉이나 낳았단다 모두 죽을 때까지 튼튼하고 건강한 애들이었지 어 늘 하는 말이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즈막한 의자를 들여다 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내리덮은 윤기없는 머리카락을 끓어올렸대 두 손은 이미 촉촉하게 땀에 젖어져 있었대 이것은 아까 밭에서 흘린 땀이 아닌 새로운 고통의 땀이었다 그녀는 저구리 소매로 얼굴을 씻고는 숱이 많은 머리카락을 풀어 다시 매끈하게 틀어올렸대 이어 심한 진통이 왔다 그녀는 몸을 구부린 채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대 그 옆에서 노파는 연신 입을 다물지 않고 있었대 사촌동선은 높은 목소리로 웃고 있다가 어머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문을 닫고 서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 집 사내 아이였대 어린 마음에도 대낮에 문을 닫고 어머니가 그 안에 있는 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때문이라고 느낀 모양이었대 그래 걱정이 되어 문을 열어 달라고 두드리는 것이었대 애를 낳을 때까지는 귀찮으니까 저 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줘요 하고 어머니가 소리 쳤대 이 말에 사촌동서가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대 들어오면 안 돼 엄마가 애길 낳아 거기서 가만히 놀고 있거라 노파도 같은 말을 되풀이 했대 거기서 놀아라 내 새끼야 얌전하게 놀고 있으면 호콩을 사줄게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내게 아주 훌륭한 걸 보여줄 거다 그러나 사내 아이는 대낮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어른들이 타이르는 말도 듣지 않고 울음을 터뜨렸대 계집아에도 오빠가 울음을 터뜨리자 덩달아 징을 대며 문까지 더듬어 와가지고 조그만 주먹으로 마구 문을 두드렸대 마침 진통이 심한 진통이 심한 어머니는 왈칵 역정이 났다 아픈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며 문을 열어져 치고는 사내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냅다 고함을 질렀다 너 왜 이러니 엄마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말 안 듣고 그러니 어 지금 바로 너 같은 애가 태어난단 말이야 알겠니 사내 아이를 쥐어박는 순간에 어머니의 마음은 그만 이내 상냥해졌대 역정을 풀었으므로 화가 좀 가라앉는 모양이었대 어머니는 조용히 타일렀대 들어오고 싶거든 들어와 보아라 들어와도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리고는 다시 사촌동사에게 말했대 문을 조금만 열어놓았으면 해요 쟤들은 내가 저희들을 내쫓은 줄 알아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다시 의자에 조자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진통을 잡느라고 길을 썼대 사내 아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별로 변한 것이 없기도 하고 또 큰어머니가 눈을 흘끼고 있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대 계집아이 많은 어머니의 옆에 앉아 두 손으로 아픈 눈을 비비고 있었다 어머니는 입을 앙다물고 진통을 참고 있었고 노파와 사촌동수는 해산할 때를 기다리며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주고받고 냈다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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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집에 사는 남자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지 않고 노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집에 있는 마지막 동전을 모조리 긁은 가려고 하다가 큰 부부싸움이 벌어졌단다 그러나 아무리 바둑거리며 버텨어도 여자란 별수 없이 남자를 이길 수는 없었대 가엾게도 남편이 집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나간 뒤 아내는 문앞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울며 사정을 호소했다는 것이대 이야기를 끝내고 난 사촌동서가 노파를 향해 이렇게 말했대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노름판에서 단 한 번도 돈을 따온 적이 없대요 언제나 읽기만 하고 온다지 뭐예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언제나 청개구리뿐이라고 여편내들 뿐이지요 뭐 노파는 탄식을 하며 바닥에 침을 퇴해 뱉었대 그래 읽기만 하고 딸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은 딱 한 일이야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야 나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고마운 일이야 우리 집엔 그런 따위 얼간이는 없으니까 말이야 우리 애 아범은 노름을 하기만 하면 꼭 따가지고 오거든 노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최후의 진통을 참을 수 없는지 끙 하고 신음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엎드려 졌다 사촌동선은 재빠르게 달려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아기를 재채있게 두 손으로 받아 안았대 아기는 사내였대 어머니는 엉금엉금 침대로 가서 들여 누웠대 그렇게 쉬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았대 어머니는 언제까지고 포근히 잤대 어머니가 잠이 든 사촌동선은 아기를 씻기고 포대기로 싸서 자고 있는 어머니 곁에 눕혔다 아기가 자시러지게 우려댔지만 어머니는 잠을 깨지 않았대 사촌동선은 어머니가 잠이 깨면 손자아이를 보내라고 노파에게 이러고는 빨래를 챙기러 일단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 얼마 있지 않아 손자아이가 부르러 와서 자기의 동생이 생긴 것을 아느냐고 물었대 사촌동선은 웃으며 국담을 그릇을 들고 급히 달려나와 그 아이를 놀렸대 큰엄마가 갖다준 아기인데 모를 리가 있겠니 사내아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 눈치더니 이었고 물었대 그럼 우리집 아기가 아닌 거야 나중에 이 말을 전해들은 여자들은 모두 그중에도 가장 큰소리로 웃은 사람은 노파였대 노파에게는 손자의 말이면 무엇이나 몹시 영특하게 들리는 모양이었대 젊은 어머니는 무척이나 고마운 듯 국을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사촌동서에게 말했대 모두가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사촌동서는 웃으며 대답했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해산할 때는 동서가 와서 안 봐줄 텐가 이 두 여인은 자기들에게 공통된 이러한 때가 있었고 또 그것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닥쳐오리라 생각하며 다시금 새삼스럽게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었대 그러나 그녀들의 세계는 남편의 그것은 아니었대 남편은 조금도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일이 생기리라는 희망조차도 그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새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남편은 조금도 새로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똑같은 어린아이가 똑같이 태어났을 뿐 모두 입히고 먹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담뿐이었다 그리고 장성하면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또 어린아이가 생긴다 모두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어느 날 익은 모두 똑같다 새로운 일이라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긴 그도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만 마을에 태어난 것이지만 그로수는 고개 너머에 있는 장애라도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태어난 일에 새로운 거라고는 하나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변함없는 하늘 밑 그 아래에는 나즈막한 구름이 둥그랗게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대 거기서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한다 밤이 되어도 역시 변함없는 하늘 밑에 변함없는 산들이 우뚝 서 있을 뿐 돌아가는 곳은 나서부터 살고 있는 묵은 집이요 잠자리는 그가 어린때 집사리를 따로 하기 전까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던 그 침대이다 물론 요즘은 그의 어머니 노파가 그 집사리에 사고 있지만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바로 그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역시 변함없는 같은 침대여 같은 집이었다 집안에도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가 결혼할 때 사온 차초전자와 덕깃을 씌운 침상의 푸른 이불과 벽에 붙어있는 신상만이 새로운 것일 뿐이었다 그 신상의 신은 재물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했다 붉고 푸르고 노른 옷을 입은 신은 복스럽고 여유있는 노인이었는데 이 집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재물을 점지해 준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차한 살림이 벽에서 유쾌한 듯이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이 신의 탓이기라도 한 듯 얼마나 그 신을 훔쳐보며 저주했는지 모른다 명절 때 그는 간혹 음내로 갔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조그만 주막집으로 가서 거기 모여있는 건달들과 노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그의 초라한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일을 해서 먹여살려야 할 아이들만 낳는 아내와 맞닥뜨리게 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런 생활만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아내와 맞닥뜨리게 되면 마치 얻어맞기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한심스러운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나간다 그 밭도 자기의 소유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은 먼 도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빌린 것이다 그 소작하는 밭에서 그의 아버지가 일생을 허덕이며 일한 것처럼 그도 온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똑같이 맛없는 음식뿐이다 모처럼 땀 흘려 자기가 만든 것도 좋은 것은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고 나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학마저 모두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대 그 중에서 소작료를 지주에게는 물론 지주 대리인 마름에게도 내야 한다 마름은 가까운 곳에서 오는 녀석으로 그에게도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되었대 이 마름을 생각하면 그는 참을 수가 없었대 그 녀석은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깨끗한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힘든 일은 아예 하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있는 읍내 사람들에게 공통된 그 윤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대 그도 그런 사내가 되고 싶었대 그래서 그 녀석을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아내와도 별로 말을 건네지 않게 되었대 다만 일이 늦는다느니 어쩐다느니 하고 성만 낸다 그러면 아내도 성미를 참지 못하고 달겨든다 그래서 아내와 큰소리로 싸우고 나면 야릇한 쾌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성미를 부릴 때는 마음이 약해지지만 남편과 싸울 때는 몹시 과격해져서 남편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싸움을 하고 나면 다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었다 남편은 성이 났을 때도 그의 아내처럼 끈덕지지 못했다 우라에다 실적마저 나서 이내 다른 일을 생각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어린아이가 운다고 남편이 지나치게 야단치거나 때렸을 때였대 그럴 경우 아이들을 그의 주먹에서 구하기 위해 그녀는 맹렬하게 달려들었대 그녀의 생각으로는 항상 아이는 정당하고 남편은 잘못되었대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어린아이를 더 중히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 시세우며 그렇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는 이를 다른 어떤 일보다 붕괴하는 것이었대 이런 일이 있었날은 그는 일년 내내 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되었대 유쾌하게 즐긴 명절이나 누워만 있었거나 혹은 노름을 하며 놀고 지낸 긴긴 겨울날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었대 그는 참으로 운이 좋은 노름 꾼이었대 항상 가지고 같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왔대 그래서 만일 자기 일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독신자라면 노름 같은 것이나 하며 사는 것이 다시 없이 편할 것 같았대 그리고 또 노름 을 하는 기술과 재미와 운수의 흥미가 있었대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수가 좋은 것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즐거웠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 좋은 것은 그의 손가락이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일이었대 괭이나 홈이나 심한 반열도 그의 손가락을 딱딱하게 만들지는 못했대 그런 것도 다 아직은 그가 젊은 까닭이었대 아직 나이 스물여덟 인데다가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하지 않는데 비결이 있는지도 몰랐대 그녀는 남편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도박을 즐기는 것만은 알고 있었대 그리고 돈을 잃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대 사실 그녀로서는 남편의 도박운을 차라리 하나의 사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대 다른 아내들은 남편이 주막집에서 노름을 하여 얼마 되지 않은 농작물에서 얻은 수입을 몽땅 날렸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녀만은 그런 불평을 할 필요가 없었대 우리 우리집 망나니도 그댁 바깥 양반 같이 그렇게 해사하고 곱상스러운 손가락을 가졌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아무튼 노른판에 쓴 댁의 바깥 남편이 온통 판을 휩쓴대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을 수밖에요 그런 남편을 가진 애기엄마는 정말 복도 많아요 안 그래요 애기엄마 이런 경우 그녀는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남편이 노름하는 것을 나무라지도 않았다 다만 부부싸움을 할 때 빈잔을 줄 건덕지가 없으면 그 말을 입에 올릴 뿐이었다 또 밭에 나가 일을 할 때도 남편이 자기만큼 몇 시간이고 건덕지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입으로는 욕을 퍼붓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이 책망하지 않았대 사내란 것은 언제나 어린애 같은 마음이 남아있어 결코 여자같이 열심히 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녀는 아예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 괭이를 내동댕이 치고 풀이 무승한 밭도릉에 들여누워 한두 시간 낮잠을 자더라도 그녀는 모른 채 하고 자기 혼자만 부지런히 일을 계속했다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말뿐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대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대 듣기 싫어 난 내가 먹는 만큼은 충분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고 싶으면 자는 거란 말이야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말을 믿지 않았고 아이들을 위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만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미 아이들은 어머니인 그녀만의 아이들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아버지인 그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라고는 없었다 하긴 또 그럴 경우 보다 적절한 말대답이 얼른 떠오르지 않은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때때로 그녀의 분통이 격렬하게 터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보통 때 짓거리는 욕지거리가 아니었다 한철에 한두 번은 큰 싸움을 하는데 그런 경우 그녀는 지독한 욕지거리를 사정없이 퍼부었다 남편이 장에 호배추를 팔려가서 얻은 돈으로 쓸데없는 것을 사온다 그나 혹은 명절도 아닌 날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온다든가 하면 그녀는 분통이 터져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까지도 거의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누를 수 없는 불길 가루 같은 맹렬한 분노로 끝내는 폭발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는 사건은 일어난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폭발되는 것이었대 남편은 무선일이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었대 따라서 그 자신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이미 잊어버린 뒤에 아내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내의 공격에 그저 얼떨떨할 뿐이었대 그렇더라도 그녀는 도저히 자신의 분함을 참을 수가 없어 성미를 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대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대 남편은 손가락에 노른 금반지를 끼고 장에서 돌아왔대 도금반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인즉슨 순금반지라고 했대 그녀는 맹렬한 기세로 붕괴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다른 때와는 달리 참으로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다는 듯한 앙칼진 목소리로 되들었대 여보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모두가 어려운 살림에 가슨 고생을 다하고 있는 반에 혼자서만 호사를 하겠단 말이에요 가득이나 가난한 살림에 없는 돈을 긁어가지고 그 잘라빠진 반지를 사다니 아니 그래 그게 그렇게 끼고 싶어서 샀단 말이에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치고 반지 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곤 듣도 보도 못했고요 부자라면 또 몰라 아무도 군소리 안 깼지만 쥐뿔도 없는 사람이 그런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뭐 순금 이라고요 동전으로 순금을 사다니 말이 좋아 비단이 구문 남편은 그녀에게 구함을 질렀다 붉은 입술을 잔뜩 내밀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래 순금이야 내가 말한 그대로야 부자집에서 훔쳐온 거라고 반지를 판 임자가 그렇게 말했어 그작자 옷 속에 감춰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날 때 슬쩍 보여주던데 그래 지나는 길에 말이야 그녀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보아하니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는 시골뜨개가 잘도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순금이라고 칩시다 그래 그걸 끼고 장거리에 나가 어정되다가 도둑이라고 감옥에나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할 셈이요 어 감옥에서 끄집어낼 돈도 없고 사식도 넣어줄 수가 없고 어디 봅시다 이리네요 순금인지 아닌지 내가 어디 한번 봐야지 그러나 그는 반지를 아내에게 넘겨주지는 않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댔다 그러자 그녀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 회사하고 미끈한 얼굴을 마구 두들겼대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안이 벙벙해진 남편은 길을 쓰고 손가락을 뒤틀어 반지를 빼서 아내에게 주며 시큰둥한 소리로 고함을 질렀대 자 가져가라고 난 다 알아 내 것만 사고 자기 것 안 사왔으니까 심통이 나서 그러는 거지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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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그녀는 화가 더 났다 아닌 게 아니라 듣고 보니 남편은 자기의 속내를 알고 있었다고 그녀는 은근히 놀랐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귀걸이나 반지도 사다 준다는데 그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사다 준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벌써부터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불만이 폭발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비꼬는 말이 옳다는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초량한 눈으로 남편을 흘겨보았대 그러자 남편은 자기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실로 자기가 가엾어 못 견디겠다는 듯이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사가지고 오기만 하면 항상 화를 내고 야단이야 하긴 그럴 테지 뭐든지 자기가 낳아놓은 악위떼들에게 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지 않을 테니까 말을 마치자 그는 울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아내가 들으라는 듯 더욱 소리내며 우는 것이었다 높아는 아들과 며느리의 치열한 싸움에 몸을 벌벌 떨며 침대 옆으로 재빨리 가더니 그렇게 울면 병나기 쉬워 하고 가만 가만 아들에게 타일렀대 그리고는 항상 무던하다고 여겨왔던 며느리지만 이때만은 저기를 품은 눈으로 몇 번 흘겨보았대 아이들은 아버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자 같이 따라 울며 성미가 괄괄하고 억센 것은 어머니라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대 그녀는 남편이 진흙 속에 내동댕이 쳐버린 반지를 주어 입에 넣고 이빨로 깨물어 보았대 뭐가 잘못되어 혹시나 순금 잃는지도 모른다 만약 이 반지가 순금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다시 팔 수 있을 것이대 그리 되면 적어도 이익이 남을 것이대 물론 훔쳐온 것을 싸게 파는 것은 세상에 없는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말한 것과 같이 헐값으로 팔리는 아무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녀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깨물어 본 것이대 만약 순금이라면 어머니의 희고 튼튼한 이빨 사이에서 오그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었대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오그라지지 않았대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분통을 터뜨렸대 그래 이게 순금이에요 오그라지지도 않는 순금이 어디 있담 멀쩡한 노세를 가지고 순금이라니 그녀는 이렇게 면박을 주며 다시 한번 깨물어보고는 침을 퇴해하고 뱉었대 노른 금박가루가 침에 섞여 나왔대 맙소사 이게 뭐야 아무리 도그만 것이라지만 이렇게 금을 얇게 입힌 건 처음 보았어 마치 어린애나 다름없이 남편이 속았다고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대 아이들이 울먹이는 꼴도 보기 싫었고 불안해 떠는 노파의 음성도 듣기 싫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일터인 밭으로 나갔다 내가 젊었을 땐 남편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단다 옆연네란 별수 있니 아무렴 남편이 하는대로 내버려 두어야지 어떡하냐 노파가 뒤쫓아오며 위로의 말을 했으나 그녀의 귀에는 분통을 사귈 수 있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동안 밭에서 일하는 동안에 차첨 마음이 가라앉았다 소스란 가을 바람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분통을 가라앉혀 준 모양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 잎새와 여름의 녹음으로부터 황갈색으로 변하는 산돌레며 잿빛 하늘 멀리 날아가는 기르기의 울음소리와 대지의 성적과 기울어져가는 태양의 우수에 찬 침묵이 가슴에 스며들어 그녀의 마음을 한껏 다사롭게 만들어 주었대 잘 잘 잘 갈아서 부드러워진 흙속에 겨울의 말실을 손으로 뿌리다 보니 어느 듯 그녀의 마음은 진정이 되었대 그리고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생각해냈대 그러자 갑자기 웃고 있을 때의 남편 얼굴이 떠올랬대 순간 그녀의 마음은 상냥하게 움직여지며 무언가 모르게 스스로 뉘우쳐줬대 오늘 낮에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잘 대접해줘야지 사실이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쓴 걸 가지고 내가 너무 성미를 부린 것 같아 막상 이런 생각이 들자 어머니는 마음이 여간 조급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에게 권하며 자기의 마음이 풀린 것을 말하려고 했대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듯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집 앞에 있는 못에서 작은 새우를 잡아 그가 즐기는 요리를 만들어 놓고 불려도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마치 병자와 같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 이었대 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소 당신이 너무 야단을 치니까 입맛을 아주 잃어버렸소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접시를 챙겨 장속에 집어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만 했대 입을 입을 굳게 담으 노파가 아들에게 어서 먹으라고 권하는 소리를 듣고도 같이 거들지 않았대 잊고 있었던 분노가 다시 되살아나 그렇게까지 해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대 줄인 개가 먹이를 바라고 어머니를 따라다녔대 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갔대 부엌에는 남편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대 그녀는 접시에 손을 대며 중을 그렸대 노른이라도 먹게 줘야지 그러나 노른이에게 주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음식을 개에게 줄 수는 없었대 그래서 그 접시를 벽에 붙은 잔장에 넣고 쉰 밥을 개에게 주었대 그러고도 그녀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대 그러나 밤이 되어 캄캄한 방 속에서 남편의 옆에 누우니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잠겨들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대 그러자 지금까지의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대 그녀에게는 남편도 역시 하나의 어린애와 같이 여겨졌대 그리고 온 집안이 모두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대 아침이 되자 그녀는 다시 침착하고 상냥스러운 어머니가 되어 잠을 깼다 그리고 남편 이외의 식구가 모두 아침을 먹고 난 뒤 남편의 침상으로 가서 밥을 먹으라고 권했대 그는 아내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보고는 정말 중병 환자가 하듯 가까스로 일어나 앉아 아내가 어제 자기를 위해 특별히 만든 요리를 조금 먹었대 요리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였으므로 그런대로 먹을 수 있었대 노파는 조반을 먹고 있는 아들이 사랑스러운 듯 바라보며 이것저것 연신 잔소리를 늘어놓았대 그러나 그날도 그녀의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대 아내가 밭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는 양지바른 문앞에 의자를 내다놓고 앉아 정말 쇄약한 듯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대 몸이 몹시 노곤한데다 심장이 두근 그리고 아파서 아무래도 오늘은 좀 쉬어야 겠어 이렇게 그가 허약해진 것을 보자 아내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을 지나치게 되돌았었 하는 후회와 함께 너무 성미를 부른 것이 미안해 그럼 푹 쉬도록 하세요 하고 위로의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고 나면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노파는 아들이 오늘은 하루종일 집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조련히 여겨 모척이나 기뻐하면서 계속 군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군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그로서는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대 노파의 군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참을 수 없이 따분하고 무료한 일이었대 그는 뜨거운 차라도 한잔 마시면 한결 나을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슬며시 일어나 주막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대 그 주막은 그의 다섯째 사촌형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좁은 길가에 있었대 거기에는 차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더불어 말법도 될 수 있었대 그리고 신장로 쪽에 포장을 치고 몇 개의 테이블을 내놓고 있으면 손님들이 그곳에 앉았다 갈 거고 그러한 낙은에게서 진기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었대 특히 말 잘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지 않은가 그에게는 주막이란 마을에서 가장 즐겁고 흥청거리는 곳이었대 그는 주막으로 가는 도중에 밭에서 돌아오는 사촌형을 만났대 그는 동이 트기만 하면 곧 밭으로 나가 아침이 될 때까지 일을 하고는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대 그는 지금도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대 어딜 가나 일은 안하고 착실한 사촌형은 아우에게 이렇게 물었대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대 여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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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나 성미를 부리는지 그통에 그만 병이 나버렸어요 자기도 걱정이 되는지 오늘은 쉬라고 합니다 그래 속이나 좀 풀어볼까 하고 더운 차 마시러 가는 길이에요 사촌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땅에 퇴해하고 침을 베꾸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그는 선전적으로 말수가 적을 뿐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이면 아예 입을 열지도 안했대 그리고 극히 사소한 일일지라도 마음속에 깊이 접어두곤 했대 아무튼 남편은 이렇게 자신의 생활에 견디지를 못하고 있었대 그저 언제나 요모양 요꼴일 뿐 도무지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날이 거듭해서 해가 되고 해가 거듭되면 늙고 그리고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는 조바심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대 게다가 그의 생활을 한층 더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길거리에 있는 주막에 가끔 묶고 가는 나그네 에게서 듣는 진기하고 놀라운 세상 이야기였대 이 고장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넘으면 강이 있대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커다란 도시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했대 그곳은 여러가지 피부빛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있지요 조금만 일을 해도 돈은 얼마든지 손에 들어온답니다 노른판은 어디에나 있고 그러한 노른판에는 어디에건 아름다운 기생이 있지요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여자들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에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수없이 많이 있죠 다상마당 같이 잘 골라진 길과 여러 종류의 차와 마치 산처럼 높은 집이 있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상품을 진열해 놓은 커다란 진열장이 있는 상점들이 절비해 있어요 그러한 진열장 앞에 서서 평생을 두고 바라본데도 모두 구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고 바다의 생선요리와 그 밖에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잔뜩 배가 부른 다음에는 연극 구경이나 혹은 영화관으로 가면 되지요 각가지 연극과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기는 것 귀괴한 것 무시무시한 것 보아서는 안 될 것까지 뭐든지 다 있지요 게다가 그 도시의 가장 놀라운 것은 밤도 대낮같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난포등 난포등의 일종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성냥을 켜대는 것도 아니지요 하늘에서 얻어오는 순수한 빛입니다 때때로 때때로 남편은 때때로 이야기를 하는 나그네와 노름을 하는 때가 있었대 그러면 그들은 항상 이 같은 산간 벽촌에 그와 같이 교묘한 기술을 가진 노름꾼이 있다는데 사뭇 감탄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대 당신은 마치 도시 사람들과 똑같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만한 재수를 가졌으면 어느 도시의 어느 노름판에 가더라도 문제없이 이길 거예요 그건 틀림 없어요 이러한 말을 들을 낳치면 남편은 빙글에 웃으며 진심으로 다짐을 받는 것이었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이렇게 물으면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있게 중얼거렸대 이건 정말임에 틀림없어 이 작고 보살 끝없는 마을에서 나와 승부를 괴룰만한 사람이 없어 도시에 가더라도 나는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이진 않을 거야 그는 시골 생활을 경멸했대 그러면서 도시를 동경에 맞이 안았대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농사를 짓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흙덩이를 깨느라고 괭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젊고 잘생기고 또 행운을 점지 않은 손가락이 있는데 우물안의 고기처럼 이곳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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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머리 위의 둥그런 하늘 뿐 하늘은 흐리지 않으면 개고 개지 않으면 흐리게 마련이지 1년이 1년이 가고 2년이 되어도 같은 아내에 하나가 울면 뒤따라서 악마구리 같이 울어대는 아이들 그것들은 줄곧 먹을 것만 찾지 그런 새끼들만을 먹여살리기 위해 젊은 놈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하고 한평생 재미있는 꼴이라고는 조금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정말이지 이번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전보다 더 마음이 편치 않았대 어린애만 자꾸 나아대는 아내에게도 화가 났대 물론 돌이켜 생각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은 가상한 일이지 나무랄 일은 아니라는 것쯤 그도 알고 있었대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 경우에 성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이를 베고 그것도 사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녀를 나무랄 이유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만인 것이다 그는 마침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는 나이 어린 소년 같기도 했다 이 지방에선 아내는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관습이 있다 그도 아내보다 두 살이 적은 데다 소년티를 벗지 못해 어디든지 먼 도시로만 가면 신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징계한 것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럴 때는 자기가 애들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있고 다만 낯선 지방에서의 행운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고 싶은 간절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정말 그는 그저 놀고 먹이기 위해 하늘이 만들어낸 사람 같았다 키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튼튼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알맞은 몸집에 골격도 부드럽고 미끈했다 얼굴도 준수했다 검고 빛나는 아름다운 눈은 기분이 나쁠 때가 아니면 언제나 생글 그리고 있었다 특히 항상 새로운 노래와 재치있는 말 주변으로 남을 고잘 웃기기도 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좋아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말일지라도 도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이상한 뜻이 담겨있는 구수한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 구사했다 그의 능란한 노래와 재치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온 방안을 웃음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남녀 구별 없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고 그렇게 되니 그도 자연 어깨를 어스대며 신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우울한 얼굴과 그녀의 건장한 몸집을 보게 되면 아내는 자기가 얼마만큼 멋있고 재치있는지를 몰라주는 것이 애석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그를 칭찬하는 일이 없었대 그 역시 집에서는 농담한 번 안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일마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었대 그는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유머와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점을 집안 식구들에게는 결코 나타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직해 두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애기 아버지는 광대처럼 재주가 좋고 싹싹 하고 얘기도 참 재미있게 해요 다른 아낙네들로 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녀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정말 명랑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지요 하고 말했다 그녀는 속으로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에 이야기를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것이었대 자기와 같이 있을 때는 결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녀가 네 번째 아기를 낳은 첫 여름 이었대 두 사람 사이에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대 남자라면 누구나 다 새로운 쾌락을 꿈꾸는 첫 여름의 초하루 였다 그는 아침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만 그리고 있었대 모든 초목이 실력으로 변해가고 하늘은 진한 푸른 빛으로 빛나며 날씨는 훈훈한 공기로 충만해 있었대 그 때문인지 그는 도무지 밭에 나가서 일할 마음이 나지 않았대 잠도 오지 않았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었대 아직 진짜 더위가 오지 않았던 것이대 산과 산 사이를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감미로운 향기를 풍겨주고 새들은 세상을 만난 듯 우짖고 있었대 연붉은 꽃을 둥글게 감고 있는 등나무와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백악꽃도 활짝 피었대 바람은 하늘가에서 불고 눈같이 희고 큰 구름은 빛나는 하늘을 가로질러 두둥실 떠다닌다 산에도 골짜기에도 열번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여 서로 쫓고 쫓긴다 이렇게 빛과 그늘이 교차하는 광경은 정말 멋진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조용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알맞은 기온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가슴을 부풀게 했다 이처럼 햇빛이 다사로운 어느 나라의 한낮이었다 마을에서 마을로 여름철 옷감을 팔려다니는 행상이니 이 마을로 왔다 그는 혹은 열고 혹은 짙은 여러가지 빛깔에다 꽃무늬가 있는 옷감을 산더미 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집집마다 외치고 다녔다 옷감 사려 옷감 아주 좋은 옷감 이어 이 옷감 장수가 마침 그녀의 집에 왔을 때 였대 어린 아이들은 그때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대 옷감 장수는 걸음을 멈추고 목소리를 높였대 아주머니 옷감 좀 구경 하시지요 그녀는 곧 대답을 했대 옷감 살 돈이 없답니다 하긴 아기 옷감 이나 한자점 끊었으면 쉽지만 우리야 워낙 가난한 농사꾼이 돼서 어디 옷감을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알몸이나 감수면 되니까요 노파는 이러한 경우에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대 노파는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말했대 정말 그렇지 며느리 말이 옳아 근데 요즘 저는 옛날 것보다 질기지 않더라 그저 한두 번 정도 빨기만 하면 못 입게 된단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땐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옷을 얻어 입고 지냈지 그러다가 시집을 오게 되니까 새것을 장만하긴 했지만 시집 와서도 그 헌옷을 입을 수 있었어 그런데 요즘 옷감 이야 어디 그래 수위도 요즘 천으로 지어서 그런지 벌써 두 벌씩이나 떨어졌어 아무튼 요즘 저는 나쁘고 즐기지가 않아 어쩌면 물건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행상인은 그들의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장사칠한 모두가 그렇지만 그 역시 대단히 나긋나긋하고 겸손했다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도 하고 노파의 비위를 맞추는데 수단이 여간 능숙하지 않았다 할머니 옛날 것 같이 튼튼한 것도 있답니다 손자들에게 꼭 알맞은 천이 있어요 아주머니 이 옷감 어때요 오늘 아침 제가 바로 웃동네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잣댁 아시에게 판 겁니다 그 아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기에게 입힌다고 이걸 샀어요 이게 그 나머지 에요 그 아시는 소용되실 만큼 온필에서 사셨으니까 좀 비쌌지만요 이건 남은 짜투리니까 아주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를 위해 아주 싸게 드리겠습니다 행상인은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그 커다란 보통에서 제일 보기 좋은 옷감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그의 말과 같이 갓 돋은 풀립색 같이 연한 푸른 바탕에 붉은 모란 꽃무늬가 그려진 아름다운 옷감 이었다 높아는 감탄의 비명을 질렀다 거의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도 그 화려한 빛깔이 뚜렷이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녀도 옷감을 보자 탐이 났다 품에 안고 있는 아기에게로 눈을 돌리니 아기는 허리에 헌 배연겁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그처럼 헐벗고 있어도 몸은 통통하게 살이 찌고 얼굴은 여러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잘 생긴 편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닮은 이 예쁜 아기에게 그 꽃무늬의 옷을 입히면 한결 더 예뻐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그만 마음이 흔들렸대 그녀는 괴로운 듯이 말했대 그거 얼마예요? 하긴 얼마라 해도 살 수도 없지만 어린 것들이 이렇게 많고 노인도 계시고 해서 겨우 굶지 않고 지내는 처지인데 게다가 지주에게 도지도 내야 하니 어떻게 부자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입히려고 산 걸 제가 살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노파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감돌았대 계집아 있는 그 화려한 옷감 곁에 도사리고 앉아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대 큰아들은 관심도 없다는 듯 열심히 뭘 먹고 있었대 장사치는 낮은 소리로 사붕거리며 얘의 손을 들고 아기 옆으로 다가와 아기에게 대보았대 사지 않을 경우 때가 묻으면 안될테니까 때가 묻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대보며 속삭이듯이 설명하기 시작했대 어떻습니까 이건 여간 질긴 감이 아닙니다 빛깔 좋아도 아주 그만이지요 저도 여러가지 옷감을 만지고 있지만 이런건 처음입니다 만일 제게도 아기가 있다면 이 값만은 팔지 않고 둬두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애를 못 낳는답니다 그래서 애기의 재롱도 재미도 모른답니다 내 아내에겐 이런 옷감은 그림의 떡이지요 노파는 장사치의 이야기를 열심으로 듣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벼랑간 그쪽으로 날아가 당치도 않는 수다를 널어놓기 시작했다 저런 가엾어라 참 안되꾸면 보아하니 당신은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왜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지 않아요 한번 시험해 보는게 어때요 이건 항상 내가 하는 말인데 남자란 대를 이열 아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 세번까지는 시험을 해보는게 좋아요 며느리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있었대 왠지 모르게 옷감 같은 건 살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차츰 열버져 갔대 품 안에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면 볼수록 금빛나는 보드라운 피부와 발그레한 혈색의 양불이 아름다운 옷감과 조화가 되어 한층 더 아름답게 보였대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말았대 아주 애누릴 말고 얼마 받겠어요 비싸면 사지 못할 테니까요 장사친은 값을 말했대 그것은 그렇게 싼 값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금낼 만큼 비싼 값도 아니었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부풀어 올랐대 그러나 고개를 흔들어 보이며 반값으로 깎았대 이 지방에선 물건을 살 때는 반값으로 깎는게 관섭으로 되어 있었대 장사친은 짐짓 커피 천을 보통에 챙겨 넣으며 가려고 서둘렀 너무 값을 싸게 불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예쁜 어린애를 생각하고 처음보다 좀 더 높은 값을 불렀다 그래도 장사친은 몇 번이고 가려는 신용을 해보이다가 처음 부른 값보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를 깎아주기로 하고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흙담에 뚫어놓은 구멍 속에 감추어둔 돈을 꺼내려 갔다 그동안 남편은 뱃속 편하게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 그는 식사 뒤면 언제든지 더운 물을 마셨다 그날도 역시 물을 마실 때만 노래를 멈출 뿐 그 외에는 큰 소리로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며 그런 흥정에는 숫에 관심 두지 않고 있었대 그러나 상사친은 아주 약속바른 친구였대 어떠한 시간이건 헛되게 보내지 않을 양으로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몸짓을 하며 보통이 속에서 삼으로 짠 옷감을 꺼내 쭉 펼쳐놓았대 그것은 야생삼으로 짠 것이어서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게 보였대 빛깔은 하늘빛과 같이 맑고 푸르렀대 장사친은 남편이 그것을 보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슬쩍 바라보고는 반점 웃으며 말했대 주인장께서는 벌써 오래 입을 여러 목감을 사셨습니까 아직 안 사셨다면 좋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값은 장에서보다 훨씬 싸게 들이지요 남편은 고개를 졌다 그러나 그의 허여물쑥한 얼굴에는 차첨 검은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그는 시범했듯이 말했다 이 집에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사지 못해요 줄곧 일만 할 뿐이지 그저 죽도록 일해서 양식이나 되는 게 고작이라오 장사친은 시골이고 도시고 할 것 없이 두루 돌아다녀 보아 사람을 대하면 얼굴만 보고도 상대방의 성격을 금방 알 수 있었대 그는 남편의 얼굴을 슬쩍 한번 바라보고 나자 이내 이 사내는 노는 것을 즐기며 또 아직 지각이 덜 든 데다 생활에 얽매여 있는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하여 짐짓 동정어린 태도로 친절하게 말했대 그럴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살아가기 고되시겠군요 더욱이 그같이 훌륭한 외모에 이렇게 고된 생활은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새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그야말로 좋은 약을 먹었을 때와 같이 상쾌해질 거예요 새로 지은 여름옷은 특히 그렇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요 더욱이나 당신같은 분이 반지를 번쩍이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용기를 내고 이런 새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면 아마 도시에도 당신만큼 멋지게 생긴 젊은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남편은 그의 말에 시무룩해졌다 그러나 그는 다소 부끄러운 듯 소리를 내어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요 한 번쯤은 좋은 옷감을 사야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앞으로 애는 잇따라 생겨날게고 그러니 나는 줄창 낡아 빠진 옷이나 입어야 해요 그러다가 남편은 갑자기 몸을 움직여 그 멋진 여름옷감을 손으로 만져보았대 노파는 아들이 옷감을 살 줄 알고는 신이나스 말했대 예 그건 참 좋은 옷감이구나 내가 옷감을 사려면 그보다 좋은 천이나 빛깔은 없을 게다 전에 너희 아버님이 그런 천을 산 일이 있었지 내가 시집을 와서 샀던가 아니 그렇지 않군 내가 시집을 온 게 겨울이었으니까 그때 겨울이었어 혼인 날 내가 재채기를 해서 모두들 신부가 재채기 한다고 웃었지 남편은 벼랑간 큰 소리를 쳤대 얼마요 이거 한가메 장사치가 값을 말했을 때 어머니는 동전까지 앞쳐 세어들고 나왔대 남편이 무엇인가 사려는 기색을 보자 깜짝 놀라 외쳤대 이젠 돈이 없는데요 아내의 말을 듣자 남편의 욕망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졌대 그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나는 아무래도 이 옷감으로 두루마기를 지어 입어야 겠어 옷감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만은 꼭 사야 해 아직 은화가 셋이나 있잖아 나도 알고 있어 그 세입의 은화는 큰 돈 이었다 그것은 아내가 시집올 때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정표로서 딸에게 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결코 그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노파가 운명하려고 해서 훌륭한 관을 살 때도 그녀는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도 그 은화만은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 세입의 은화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지극히 안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재로 농사수확이 없는 때라든지 아무리 곤란한 경우라도 담벼락 속에 은화를 감춰두고 있으니 당분간은 굶어죽지 않을 거라고 안심이 되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은화를 꺼내 쓰려고 한다 그건 쓰면 안 돼요 그녀는 당황해서 외쳤다 그러나 남편은 제비와 같이 날색의 몸을 일으켜 아내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는 담벼락의 구멍 속에 손을 넣어 그 은화를 꺼집어냈다 아내가 남편을 뒤따라와 그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남편과 같이 몸을 잽싸게 놀릴 수는 없었다 이때도 역시 늦었다 남편은 품에 어린애를 낳은 채 달려드는 아내를 발로 차서 마당에 쓰러뜨리고는 장사치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 여보 열두자만 끊어주시오 그리고 마수니까 한자 이상 드물어 줘야 해요 장사치는 재빠르게 손을 꺼내주고 그에게서 빼앗듯 은화를 받아주였대 그것만으로는 자기가 부른 값보다 적었지만 얼른 팔고 달아나버리고 싶어 그처럼 재빠르게 돈을 받아준 것이었대 아내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달려나왔으나 그때는 이미 장사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대 다만 남편만이 푸른 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양손에 눈이 부시는 푸른 옷감을 들고 있었으며 은화는 간 곳이 없었대 높아는 겁먹은 얼굴로 앉아있더니 며느리가 나타나자마자 달래듯 이것저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랑가랑한 소리로 웅을 그렸대 얘야 참말 푸른빛이 곱기도 하구나 그래도 비싸지는 않다 그러고 보니 삼배옷을 산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이지 남편은 검붉은 얼굴로 차디차게 아내를 노려보며 여전히 화가 잔뜩 난 음성으로 말했대 어쩔테야 이걸로 옷 지어주겠소 안 지어주어도 그만이야 옆연내가 지어주지 않는다고 사정 얘기를 하고 다른 여자에게 싹쓸 쓰고 지으면 될 테니까 아내는 말없이 조그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의 품에서 떨어진 어린애가 새파랗게 질려 몸을 떨며 우러대는 것을 보고 다시 안아 가슴에 품었다 그러나 어린애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얼마 안에서 그녀는 어린애를 마음대로 울게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새로 틀어올리고 한참 동안 시근거리다가 한두 번 침을 삼키고 나서 남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겨우 입을 열었대 이리 이리 주세요 내가 지어드리지요 그들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웃 사람들은 모두 내다보며 엿듣고 있었대 그녀는 만약 자기가 그 옷을 짓지 않겠노라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한 것이라고 여기게 될까봐 손수 지어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아내는 그 일로 해서 남편의 대해 야속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옷감을 마르고 꿰매면서도 좋은 감이니까 바느질도 잘 해야겠다고 정성을 들여 바느질을 하면서도 조금도 일에 흥이 나지 않았다 물론 그전에는 연어 아낙네들처럼 말의 소문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혹은 날씨에 대해 남편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며 옷을 지었대 그러나 이번에는 옷을 짓는 동안 그녀는 남편과 얼굴이 마주쳐도 잠잣고 있을 뿐 조금 더 상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그런 사소한 일로 자기를 괴롭힌다고 날마다 부르던 노래도 부르지 않았대 그는 식사를 마치면 대개 예의 길목에 있는 주막에 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차를 마시던가 아니면 밤늦게까지 노름을 하던가 했대 그렇게 되면 이튿날 아침은 자연 늦잠을 자게 되었대 아내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고 노한 채로 있었으며 그것은 남편이 하는 수없이 밤늦게까지 하는 노름을 단념할 때까지 계속 되었대 만약 남편이 자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자도록 내버려두고 혼자서 밭으로 나갔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잠잣고 차가운 눈으로 보고만 있었대 물론 그렇게 남편을 괴롭히는 것이 그녀로서도 괴로웠지만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었대 마침내 바느질이 끝났대 그사이 모내기를 비롯해서 밭일을 혼자 손으로 해가며 꿰맨 것이대 그래서 옷을 짓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옷은 썩 잘 맞았대 그녀는 어느 만큼 그 옷이 남편에게 잘 어울리는가를 말하지 않았대 그저 잠잤고 남편에게 건네 주었을 뿐이었대 남편은 곧 그 옷을 입고 다 다른 숫돌에다 반지까지 갈아서 끼고는 부엌에 있는 식용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는 뽐내며 거리로 나갔다 거리로 나가자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이라는 등 미남자라는 등 칭찬을 했지만 그전 그전 같으면 당연히 느낄 수 있었던 느긋한 만족감이 이번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집을 나올 때 아내가 혹시 한마디 쯤이라도 말을 하려나 싶어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으나 아내는 사루가 짧은 비를 들고 몸을 구부려 집안을 치우고 있을 뿐 이었대 전에는 신발을 새로 지어 신어도 발에 맞느냐 어떠냐 하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웃옷인데도 몸에 맞는지 어떤지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숫째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침내 남편은 자기 편에서 먼저 말을 걸었다 이 옷은 다른 언어 옷보다도 바느질이 잘 되었어 맞춤집에서 지은 것 같이 몸에 잘 맞아 그래도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대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한구석에 놓여둔 손뭉치를 끄집어내서 실을 잡고 있었대 그때까지 자아두었던 실은 그의 새옷을 짓느라고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대 그리고 한참 뒤였대 그녀는 시법했듯이 마치 천자님 옷 같겠지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라고 대답은 했으나 여전히 남편 쪽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남편이 거리로 나갈 때에도 그녀는 쳐다보지 않았다 남편이 등을 돌렸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눈을 주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그 푸른 옷이 남편에게 잘 맞으리라는 그쯤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대 제4장 집을 나간 남편 그날 하루종일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대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파란 벽호기가 불어오는 바람에 한가하게 흔들리며 자라고 있었대 모든 곡식이 햇볕만 받으면 저절로 자라는 때이니만큼 구태여 밭이나 논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대 어머니는 벗어나무 아래에다 나즈마간 의자를 내어다 놓고 거기 앉아 실을 잡고 있었고 노파는 그녀의 한옆에 앉아 있었대 노파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고리를 벗고는 쭈글글해진 팔을 햇볕에 쥐었대 쭈글쭈글해진 팔을 햇볕에 쥐었대 뼛속까지 스며드는 태양의 따스함이 참으로 고마운 모양이었대 아이들은 불거숭이가 되어 양지에 서있었대 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앉아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물레를 저어서 꼬꼬 고르게 새하얀 실을 뽑아내고 있었대 뽑혀진 실이 길어지면 잘 다듬어진 대실패에다 감았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든 쓸모있고 튼튼하게 하는 성미여서 실도 고르고 즐기게 뽑아내는 것이대 해는 다른 날보다 여간 더디게 가는 게 아니었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해는 아직도 중천에 떠 있었대 어머니는 실법 없는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말했대 애 아버지야 곧 돌아오겠지요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기로 쓰니 배까지 고프지 않으려고요 하고 며느리가 빈정거리자 노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직한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대 암 그럴 테지 배 위에 무엇을 입었건 배 속이야 무슨 아란 곳이 있겠냐 어머니는 쌀 뒤주에 가서 표주박으로 대소쿨이 가득히 쌀을 퍼담았다 그리고 한 알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길가에 있는 샘토로 갔다 샘토로 가면서도 연방 앞뒤를 돌아보곤 했으나 새로 지은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름을 옮기며 샘토에 이르러 쌀을 씻기 시작했다 우선 대소쿨이를 물속에 담그고는 노릇고 억센 손으로 쌀이 저전진주알처럼 희고 깨끗하게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에서 씻었대 이렇게 해서 쌀을 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밭에 돌려 한창 자라고 있는 호배초를 뽑고 풀도 조금 뜯었대 푸른 보드나무에 메어둔 소에게 먹이고 쌀과 호배추는 집으로 가지고 왔대 이때 아들아이가 노이동생의 손을 잡고 바깥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대 어머니는 나지이기 물었다 아빠 어디서 못 봤니 거리나 주막이나 어느 집에서나 말이다 아침에 어디선가 차 마시고 있었소 하고 사내 아이는 이상하다는 듯 흘금흘금 눈치를 보아가며 대답했다 새옷을 입었던데 푸른 옷 이었소 아주 멋쟁이야 참 저쪽 큰아버지가 얼마 좋냐고 모르니까 아빠는 아주 비싸다고만 하셨소 그래 아주 비싼 거란다 정말이지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난차하게 울렸대 그러자 계집아이도 오빠의 뒤를 따라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대 푸른 옷 이었소 나도 보았소 푸른 옷 이던데 이때 잠을 자고 있던 어린아이가 우려댔대 어머니는 아기 곁으로 다가가 아기를 안아 일으켜 저구리 숲을 헤치고 젖을 물렸대 그리고는 점심을 준비하면서 노파에게 말을 걸었대 어머니는 길쪽을 지켜보다가 만약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알려주세요 점심상을 보게요 오냐 그래라 내 길목을 지키고 있으마 노파는 기꺼이 대답을 했대 밥은 얼마 있지 않아 끓기 시작했대 희고 매끄러운 남편이 즐기는 쌀밥 이었대 호배추도 연하게 쪼놓고 거기다 남편이 좋아하는 초까지 조금 만들어 놓았대 그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두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대 노파는 배가 고픈데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에 스며들어 더욱 배가 고파진다 배가 고파진 노파는 화가 치밀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이제 그만 기다리자꾸나 나는 침이 나와서 안되겠다 배속에서 들어오라고 꾸룩꾸룩 마구 야단인데 얘는 도대체 왜 안 온다지 암만 해도 거리엔 없나보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노파에게 먼저 밥을 퍼다주고 이어 아이들에게도 밥을 주고 호배주 까지 주었으나 소마는 서주지 않고 아껴두었대 그리고는 자기도 밥을 먹으려고 저를 들었지만 웬일인지 밥이 입에 당기지 않아 몇술 뜨다가는 말고 저를 내려놓고 말았대 그래서 밥과 반찬이 많이 남게 되었대 어머니는 남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얹어두었대 이렇게 두면 밤까지 두어도 상할 염려가 없으므로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불에 데워놓기만 하면 먹을 수 있었대 점심 설거지가 대강 끝나서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흠씬 먹였대 아기는 배부르게 젖을 먹고 나서 이내 잠이 들었대 통통하게 살찐 튼튼한 애로서 뜨거운 햇볕에 누룩고 붉게 온몸이 걸어 있었대 두 아이도 버드나무 그늘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들었고 노파도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 한낮의 정적과 평화로운 오수가 조그마한 마을을 온통 뒤덮고 있었대 돼지나 소까지도 졸음에 깨운 나머지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만은 자시 안았다 보드나무가 그늘을 짓고 있는 타장마당 서쪽에 어머니는 물려를 갖다 놓고 시를 잡고 있었으나 얼마 안 가서 그것도 인해 실정이 났다 아침 낮을 만해도 침착하게 손을 놀려 실을 잡았는데 낮이 되자 차첨 불만이 더해 갔다 그러한 불안은 이상할 정도로 묵직한 근심이 되어 강렬하게 그녀의 전신을 엄습해 왔다 지금까지 남편이 끼니 때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이는 노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볼일이 있어서 엄내로 갔나 보아 하고 그녀는 마침내 혼자 중얼거렸대 그때까지 그녀는 남편이 엄내에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대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실같이 여겨지기만 했대 한참 뒤었대 그녀의 사촌 시숙이 밭에 나가려고 집앞으로 나온지 얼마 안 되어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시숙의 아내가 눈을 뜨고 길 건너에 있는 어머니에게 말을 끝냈대 동서 애아버지 어디 갔나 오늘은 통 보이지 않던데 읍내에 볼일이 있어서 갔어요 어머니는 가볍게 대꾸를 했대 사촌 시숙은 언제나와 같이 느린 동작으로 괭이와 호미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 땅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아냐의 말을 듣자 나스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음 나도 보았지 새로 지은 푸른 옷을 입고 아주 뻐기면서 읍내로 가득 온 그래 네 그랬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다 사촌 시숙이 남편을 보았다고 하니까 남편은 확실히 읍내로 간 거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열심히 시를 자을 수가 있었대 의심할 나위도 없이 남편은 자기에 대한 화풀이로 읍내에 갔을 것이다 새옷을 입고 노쇠 반지를 번쩍번쩍 윤인하게 갈아서 끼고 머리에 기름칠을 한 것은 읍내로 가려는 꿍꿍이 속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마음속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노여움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감정을 다시 폭발시키지는 않았대 어머니는 이미 자기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날의 해는 그녀에게 있어 유난히 길고 날씨는 몹시도 더웠대 잠에서 깨어난 노파는 입속이 나뭇껍질처럼 말랐다고 비명을 질렸대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차를 가져다 드렸대 애들은 눈을 떠자 흑두성이가 뛰어 뒹굴다가 어디론가 놀려가 버렸대 아기도 잠을 깨었으나 울지 않고 요람 속에서 즐거운 듯 벙겋거리며 놀고 있었대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대 낮잠이나 잤으면 싶었지만 잠조차 오지 않았대 전에는 일을 일을 하면서도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기도 했던 그녀였대 몸이 건강하고 병치레라곤 모르는 그녀는 아무리 사지 않으려고 기를 써도 소절로 잠에 꼬라떨어지곤 했던 것이대 그러나 그날은 어쩐지 기분이 울적해졌어 꼭 지금 들어야만 할 그 어떤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와도 같이 아무래도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었대 그녀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었대 끝이 보이지 않는 한길은 인정마저 끊긴 듯 했대 그녀는 젖먹이를 끌어안은 채 호미를 찾아들고 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대 남산 기슭에 있는 차조밭을 매러 가겠어요 노파에게 이러고 그녀는 집을 나섰대 몸을 움직여 일을 하면 시간도 빨리 갈 것이고 또 집에서 초조하게 있는 것보다 울적한 기분도 풀릴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오후를 차조밭을 매며 보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푸른 무명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새파랗게 물이 오른 푸른 차조 사이마다 연신 호미지를 해가며 밭을 매어 나갔대 어디에서나 다 비슷하지만 이 지방에서도 다른 지방처럼 쌀이 저보다 저보다 값이 더 나갔대 그래서 땅은 될 수 있는 한 논으로 갈아 별을 심었대 산 중턱 가시도 물만 끌어댈 수 있으면 논을 만들었대 그러므로 논을 만들 수 없는 이 차조밭은 대단한 박도였대 태양은 그늘이 없는 산 어리에 사정없이 내리쬘어 그녀의 저고리는 사업시간에 땀에 젖어 더러워 그래도 젖먹이가 울어서 땅바닥에 조저앉아 저절물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조금도 쉬려고 하지 않았대 뜨거운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씻어내며 눈으로는 부근 일대의 찬란한 여름의 실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 갓난애가 충분히 저절먹고 나면 그녀는 다시 반머리에 아이를 눕히고는 일을 계속했대 일하고 또 일하고 온몸이 다 아프도록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도 역시 피곤해져서 단지 호미 끝으로 뽑아내는 잡초가 뜨거운 햇볕을 받아 잠깐 사이에 말라버리는 그러한 광경만이 그녀의 눈에 들어올 뿐이었대 마침내 그처럼 길든 해도 소산으로 기울고 밭에는 삽시간에 그늘이 졌대 그녀는 허리를 펴고 땀이 흐르는 얼굴을 저고리기서로 닦았대 그리고는 들릴듯 말듯한 소리로 혼자 종을 그렸대 애들 애들 아빠는 틀림없이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얼른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지 폭신한 흙 위에 뉘어둔 갓난애를 이렇게 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사방을 두리번 그렸으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대 드디어 집으로 접어드는 길로 들었었는데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대 다만 노파가 근심스러운 듯 밭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대 기다림에 지친 아이들은 문턱에 앉아있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기쁜 듯 소리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어머니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었대 아버지 돌아오시지 않았니 사내 아이는 울상이 되어 대답을 했대 안 왔어 나 배고파 계집아이도 돌아가시않은 혀를 놀려 억지로 흉내를 냈대 안 왔어 나 배고파 서선으로 넘어가는 해의 마지막 황금빛을 얼굴에 받고 있는 계집아이는 아마 눈이 아픈 모양이었대 눈을 꼭 감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높아는 허리를 펴고 일부러 마당 끝까지 나와 밭에서 돌아온 길건너 조카에게 물었대 우리집 애아범 어디서 못 봤냐 그래서 며느리가 갑자기 당황한 음성으로 말했대 어머니 그만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럴까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걸 어떡하니 높아는 염려가 되는 듯 감기는 눈으로 길거리를 내다보았대 그러나 어머니는 입을 담은 채 아이들에게는 찬밥을 먹이고 노파에게는 뜨거운 물에다 밥을 말아주었대 끝으로 누룽이에게도 먹이를 던져주고 나서 어머니는 젖먹이를 안고 마을 입구의 한길가에 있는 주막으로 갔대 이미 하루의 일이 끝나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어서 주막에는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한두 사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대 만약 남편이 주막에 있기만 한다면 남편은 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맨 앞에 놓여있는 식탁 곁에 앉아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어울려 거기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대 그는 외로운 것을 싫어해서 결코 혼자 있지 못하는 성미였대 또 노른판이 벌어졌으면 틀림없이 거기 한몫 끼었을 것이대 그녀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주막 앞에 이르러 안을 기우 끓여보았으나 가게 안에도 새로 지은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 골페 쪽을 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투벅투벅 끓여서 집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그곳에도 남편은 없었대 다만 주막 주인이 저녁을 먹은 뒤 난로가에 앉아 쉬고 있을 뿐이었대 주막 주인의 얼굴은 연기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었대 화덕가에서 일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그는 얼굴은 씻어보았자 금방 까매지고 마니까 아예 자주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문인지 며칠씩 얼굴을 씻지 않았다 우리집 애아범 여기 오지 않았어요 하고 어머니가 물었다 주인은 그 시금은 손톱 끝으로 이빨을 쑤셔 꿀꺽 삼키고는 느릿느릿하게 대답했다 네 네 아침에 새옷을 입고 왔다가 얼마 잊지 않고 읍내로 갔는데요 주인은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는가 싶어 이렇게 대답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되묻는 것이었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주머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어머니는 저흑이 당황해 하며 대답했대 읍내에 볼일이 있어서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정 늦어지게 되면 어디서든 자고 내일 온다고 했어요 무슨 볼일이죠 그 볼일이란 주인은 갑자기 호기심이 동하는 눈치였대 내가 뭘 알아요 여자 따위가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발길을 돌렸대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대꾸를 했지만 마음속으로 뭔가 지피는 데가 있었대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내 돈 그릇 대신으로 쓰는 특별히 벽에 뚫어놓은 구멍에 손을 넣어보았대 짐작한 대로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대 그곳에는 동전이 들어있어야만 했대 또 2-3일 전 남편이 벽집을 팔고 받아온 몇 푼의 언전도 거기 있어야만 했대 남편은 물건을 파는데도 솜씨가 있어 벽집도 비싸게 팔았고 덕분에 언전까지 받아왔던 것이다 그때 그때 그녀는 남편이 남편이 가져온 언전을 헤아려보고 예의 예의 그곳에 그곳에다 그것을 넣어둔 것인데 그 언저마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남편이 집을 아예 나가버렸다는 것을 겨우 깨달을 수 있었대 그와 동시에 정말 남편이 집을 버리고 나갔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했대 그녀는 어린 것을 두 팔로 껴안고 봉당 위에 털썩 주저앉아 천천히 몸을 앞뒤로 흔들며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대 그렇구나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 아이들과 노파를 나에게 떠맡기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린 것이야 이때 어린 것이 갑자기 까르르 울음을 터뜨렸대 그녀는 무엇식적으로 가슴을 헤치고 젖을 물렸대 뒤이어 두 어린아이가 옆으로 다가왔대 계집아이는 아픈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렸대 그때 노파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와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 했대 애 아범은 어디 갔니 아가 어디 간다고 나갔느냐 어디 갔는지 정말 이상하구나 어머니는 몸을 이렇게 세우며 말했대 내일은 올 거예요 늦었는데 어서 주무세요 내일은 꼭 돌아올 거예요 며느리의 며느리의 말에 노파는 안심을 하며 며느리의 말을 다시 되풀이 했대 암 내일이야 돌아오고 말고 노파는 이미 컴컴해진 방안을 지팡이로 되돌며며 구석에 있는 집자리로 갔대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몸을 씻겨주었대 여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렇게 씻겨주었대 그녀는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머리에서부터 물을 끼얹어 매끄러운 갈색 피부를 깨끗이 씻었대 아이들이 무어라고 찌꺼리건 그녀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대 계집아이가 눈이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어도 아른체를 하지 않았대 이었고 자리 속에 들어간 사내아이가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사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 듯 음래에서 주무신단다 내일이나 모레면 오실게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올라 돈이 떨어지면 돌아올테지 하고 성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마 새로 지은 푸른 옷은 벌써 빨아야 할게다 틀림없이 그럴걸 어머니는 남편이 못마땅해서 분노가 치밀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또 남편에 대한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동안은 남편이 가까이 있는 듯이 느껴서 도리어 분한 마음이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는 소와 돼지를 집안으로 몰아넣고 문에 빗장을 지를 때까지 계속 화를 내며 투덜그랬다 두고 보라지 설령 오늘 밤에 오더라도 누가 문을 열어주나 흥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그냥 자버릴걸 그래도 후덥지근하고 캄캄한 방안에 문을 닫고 눕자 노여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앞섰대 남편이 돌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직도 젊은데 혼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침상이 유난히 넓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텅 빈금만 같았다 오늘 밤 이야말로 한껏 침상을 차지하고 팔다리를 쭉 벗고 널찍이 자도 좋대 남편은 없대 갑자기 그녀는 사내에 대한 격렬한 욕망이 일어났대 6년 동안 언제나 그녀는 남편과 꼭 붙어서 잤대 낮에는 남편에게 성미를 부리기도 했으나 밤이 되면 남편에게 친밀감을 느꼈고 남편의 게으른 버릇과 어린애 같은 점도 잊어버리고 냈대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좋은 사나이였던가를 새삼스럽게 느꼈대 남편은 많은 남자들에게서 흔히 나는 입에서나 숨결에서 나는 냄새가 없었대 정말 좋은 남자였대 남편의 이빨은 흰쌀처럼 희고 고았대 그녀는 누워서도 남편 생각만 쫓고 있었대 분노의 감정은 이미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피어오르는 그리운 감정뿐이었다 잠이 들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밝힌 그녀는 아침이 되자 근심에 쌓여 일어났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서 일어나고 보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소와 돼지에게 먹이를 준 다음 밖으로 끌어내고 노파와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제 스스로를 격려해 가며 누구에게 들으랄 것도 없이 몇 번이고 혼자 되풀이하며 투덜그렸대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그때야 안 돌아올라고 텅빈 침상을 본 사내아이가 깜짝 놀라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큰소리로 나물었다 며칠 동안 안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니 밖에서 누가 묻더라도 아버지는 며칠 동안 안 오실 거라고 그래야 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어머니는 아이들이 밖으로 놀려나간 뒤에도 밭에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오솔길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 의자를 내다놓고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보기로 했다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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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야 할 수 아까운 심정으로 참고 들었다. 한낮이 되자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모여들었다. 사내 아이가 아버지에게 주려고 남겨둔 호배추 그릇을 보고는 먹고 싶다고 졸라댔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다시 졸어져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듯 사내 아이를 때리며 큰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드릴 거라고 그러지 않았니?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가 오시면 시장하실 텐데 혼자 먹어도 그게 모자랄지 모르잖아. 조용하고 긴 여름날의 오후는 지났건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양은 예나 다름없이 황금빛을 남기고 서산으로 기울었다. 계곡에는 황홈빛이 잠시 서리더니 이었고 밤이 닥쳐와 어둠이 짙어졌대. 어머니는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더 거절하지 않고 그릇을 아이들 앞에 내놓으며 말했대. 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그대로 두면 쉬어버릴 테니까. 어머니는 연한 호배추에 달고 신소스를 발라 노파에게도 주었대. 어머니, 이것 없으세요. 애아범이 내일 돌아오면 새로 만들어주지요. 그럼 내일은 돌아올까? 하고 노파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대. 아마 내일은 오겠지요. 그날 밤 그녀는 근심에 쌓여 쓸쓸하게 자리에 들었대. 그리고 정령, 남편이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자신에게 말했대. 그래도 가져간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의 일의 동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대. 그러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일의 동안의 하루하루는 어김없이 지나갔대. 어머니는 전부터 다른 여자들처럼 마을 안을 쏟아내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런 여자는 결코 아니었대. 그런데 이렇게 되자 마을의 스무여명 남짓이 되는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왔으는 남편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집안 아니에요? 모두들 댁의 남편과도 조금씩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체명과 예의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대.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대담하게 털어놓았대. 먼 도시에 있는 친구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오라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밭에서 고생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일이 마땅치 않으면 곧 돌아오겠지요. 하기야 그런대로 수입도 좋고 견딜만하다면 휴가를 얻기 전에는 오지 못할 거고요. 그녀는 마치 그게 사실이기라도 한 것처럼 차근차근 말했대. 그러자 노파가 놀라서 외쳤대. 저런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그래 어미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말을 더욱더 꾸며댈 수밖에 없었대. 애 아버지가 어머님껜 말씀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은 입이 헤퍼셔서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일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게 싫으니 잠잠고 있으라고 했어요. 정말 애 아버님이 그러든 지팡이를 짚고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노파는 합족한 턱을 오므린다. 조금 기분이 상한 눈치다. 그건 그럴 거야. 전에는 말하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말이든 덮어놓고 함부로 해야 하려고. 어머니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되풀이할 때마다 다른 말까지 조금씩 덧붙였어야 했다. 정말이라고 고지듣게 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이웃에 그녀의 집에도 가끔 들려곤 하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과부는 어린애도 없고 해서 오라버니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대. 이 여자의 일과는 하루 종일 술을 놓는 것이었대. 그런데 이 과부는 별반 대수롭지 않은 말을 들어도 오래도록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을 잘했대. 어느 날이었대. 이 과부는 불현댓 이웃집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사건이 생각났대. 그녀는 조그만 발로 급히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와 수다를 떨었대. 근래에 와서 우리 동네엔 오랫동안 편지가 않았는데 어디 댁의 남편한테 쓴 편지라도 오우. 그리고는 이 과부는 이 마을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한테로 몰래 찾아갔대. 이 마을에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것은 그 사람뿐이었대. 마을 사람들은 편지를 쓸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에게 와서 써가고 어디서 편지가 와도 그를 찾아가 편지의 사연을 알고 간다. 그는 거기서 얻는 약간의 보수로 생계를 이어갔다. 과부는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저 이 시댁 아들한테서 편지 오지 않았어요? 편지 온 적이 없었는데요. 편지가 오지 않았다는 그의 대답을 듣자 수다쟁이 과부는 떠들어댄다. 웬일일까요? 요 2, 3일 전에 편지가 왔다고 그 집 마누라가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자 이 마을의 대필자는 혹시 자기에게 편지를 읽히지 않았나 싶어 시기심이 치밀어 올라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이를 부인했대. 내가 잘 압니다. 편지도 않았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요새는 아무도 편지를 읽어달라고 오지 않았고 써달라고 오지도 않았어요. 편지에 붙이는 우표는 나한테 밖에 없는데 편지는 무슨 편지요? 요새 한 20여일 동안은 통우체부가 안 온걸요? 과부는 정말 무언가 수상하다고 눈치챘다. 덩달아 이 시댁네의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고 편지는 온 적도 없으며 그는 틀림없이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라고 쏘곤거리며 사방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 푸른 새옷 때문에 부부가 서로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싸운 것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억박지르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퍼뜨리고 다녔대. 마침내 이런 소문이 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왔으나 그녀는 끄떡도 하지 않았대. 다만 어디까지나 자기의 말은 참말이고 남편의 새로 지은 푸른 옷은 먼 곳으로 가기 위해 장만한 것이며 싸움은 다른 일 때문에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대. 게다가 그 소식은 편지가 온 게 아니라 항구에서 온 장사치가 말로 전해준 것이라고 했대. 이와 같이 어머니는 말을 잘 돌려 맞추었으며 노파는 이를 정말이라고 고지 듣고는 아들이 이제 큰 부자가 된다고 떠들어댔대.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침착한 태도로 잊었대. 다른 여자들 같으면 남편이 달아나버렸다고 울고불고 하거나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 정말이라고 믿게 되었고 수다쟁이 과부까지도 어느 정도 입을 다물고 말았대. 그러나 그녀는 비단실로 술을 놓다 말고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돈을 보내오든지 편지를 써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무튼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하고 이따금씩 혼자 중을 그렸대.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 일어난 작은 소동은 가라앉고 말았대.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데로 옮겨지고 그녀나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이내 잊혀지고 말았대. 새해 5장 기다림 속에 사는 여자 그 후 어머니는 꿋꿋하게 생활에 전념하였대. 행여나 하고 바라던 일에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나 남편은 돌아와 주지 않았대. 뼈는 하루가 다르게 익어서 이삭이 무겁게 휘누러지고 휘누러진 뼈이삭은 수술을 재촉하고 있었대.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대. 어머니는 이틀 동안은 혼자서 뼈를 베어들였대. 그 사이 사촌 시숙이 자기 논의 별을 다 베어 단어로 묶어놓고는 와서 어머니네 수술을 도와주었대. 어머니는 사촌 시숙의 도움이 기쁘기도 했으나 두려움도 없지 않았대. 사촌 시숙은 정직하고 입이 무거워 질문 같은 것은 별로 하지 않았대. 만일 시숙에게서 무슨 질문이라도 받게 되면 사실이 아닌 이를 대답하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닐 것이었대. 그러나 사촌 시숙은 묵묵히 일만 할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대. 그는 필요한 말 몇 마디 외에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의 말이 없더니 만약 아오가 돌아오지 않고 개수 씨 혼자서 소장료를 내게 되면 내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말음은 여간 얘기가 아니어서 아무래도 여자 혼자만으로는 다루기 힘들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대. 어머니는 참으로 그가 고마웠고 그의 조력이 기쁘대. 지난해에 새로 이 지방에 온 말음은 도시 사람으로 그가 어떤 못된 마음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이 사촌 시숙의 말은 더욱 고마웠던 것이다. 그런데로 날이 가고 달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노파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들이 일어나면 먹을 수 있게끔 아침 준비를 해놓고 한 팔에는 젖먹이를 안고 다른 팔에는 낯을 들고 별을 배러 논으로 나갔대. 젖먹이도 이제는 혼자서 앉을 수 있을 만큼 자랐으므로 아기를 땅 위에 내려놓고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 아기는 두 손 가득히 흙을 움켜쥐고는 그것을 입에 대고 먹어보다가 도로 뱉어냐며 짜증을 부린다. 그러나 아기는 이내 그것을 잊어버리고 뱉어낸 더러운 흙으로 온통 흙두숭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 같은 짓을 되풀이한다. 아기가 무슨 짓을 하건 어머니는 솜처럼 아기를 돌볼 수가 없다. 그녀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일을 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일에 지쳐 쉬려고 앉을 때까지 울고 싶은 대로 울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대. 어머니는 쉬는 기회를 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지만 너무도 지쳐 아기의 흙두숭이의 입조차 닦아주지 못한 채 젖을 물림으로 어머니의 적가슴도 흙두숭이가 되고 말지만 역시 그대로 내버려 두었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난 어머니는 노릇게 잘 익은 벼포기를 한 움큼씩 쑥쑥 잘라서 포개 놓는데 때마침 이삭 줍는 사람이 이삭을 주우려고 그녀의 논으로 들어왔대. 수수대가 되면 이삭 줍는 사람이나 거지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것이었대. 그녀는 흙과 땀으로 새까맣게 된 피로에 지친 초췌한 얼굴로 그들에게 마구 욕을 퍼붓는다. 아니 그래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손으로 일하는 논에서도 이삭을 주워? 나야말로 너희 거지들보다도 더 가난병이야 이 때깔 도숙놈들아. 그녀는 그들에게 지독한 욕설을 마구 퍼부었대. 그들을 낳은 어머니와 그들의 자식들까지 걸쳐 어찌나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지 그들도 그녀의 그와 같은 맹렬한 저주에 그만 질려버려 마침내 그녀의 논에는 아예 얼신도 하지 못했대. 그녀는 묶어놓은 볕단을 한 단식 타작마당까지 옮겼고 이어서 타작을 시작했대. 손은 허술한 성마에 메어두었대. 가을 날씨는 여전히 더웠대. 그녀는 소를 다루어 돌아가게 하고 자신도 또한 소의 뒤를 따랐대. 그녀는 타작이 끝나자 뼛집을 쌓아두고 바람 부는 날을 가려 지붕더기를 바람에 불려 알곡만을 줄였대. 그녀는 사내아이에게도 억지로 일을 시켰대. 사내아이가 게으름을 피우든지 놀러나가려고 하면 그녀는 절망의 허득임과 지쳐빠진 화풀이로 아이들을 마구 때려주었대. 그들은 그녀이지만 집가리만은 틀수가 없었대. 이 일만은 다른 일보다는 비교적 싫지 않았던지 언제나 남편이 했었대. 집가리도 모양있게 잘 틀어올렸으며 꼭대기도 진흙으로 밋밋하게 잘 발라놓고 냈대. 그 때문에 그녀는 집단을 쌓아올려 집가리 트는 일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대.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오래만은 집가리 트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사촌 시숙에게 청했대. 만약 남편이 1년이 지나도록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사내아이에게 거들게 해서 앞으로는 자기가 틀겠노라고 했대. 사촌 시숙은 그녀의 청대로 집가리 트는 법을 가르쳐 주었대. 그녀는 몸을 굽혔다 폈다 하며 집가리 위에 올라앉아있는 사촌 시숙에게 풀을 던져주어 그것을 펴게 하였다. 이리하여 사촌 시숙의 덕분으로 추수는 무사히 끝났대. 그러나 그녀는 고된 노동의 피로로 이제는 뼈가 앙상하도록 야유여 몸에 살점이라고는 붙어있지 않았다. 그녀의 피부는 붉은 입술과 뺨을 제외하고는 온통 햇볕에 걸어 까맣게 타어있었대. 다만 그녀의 전만은 여전히 풍부했대. 어떤 여편내는 먹는 음식 전부가 자기 자신들의 살이 되어 아기가 먹을 저지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녀는 아기들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녀의 모성으로서의 체질은 그녀로부터 모든 사양분을 무자비하게 탈취해 갔던 것이대. 드디어 지주에게 내어줄 소장료의 양을 정하는 날이 왔대. 지금까지 이 마을의 지주는 이곳 논에서 나오는 소장료를 손수와서 바다 간석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대. 이곳 땅은 그의 손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그는 먼 도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대. 그는 해마다 마름을 시켜 소장료를 받아갔대. 작년에 그만둔 마름은 20년 동안이나 마름으로 있어서 이제는 마름이를 보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마련되어 그 자리를 그만두었대. 그래서 새로운 마름을 시켜 소장료를 받으러 보낸 것이대. 이 새로운 마름은 이 마을 안의 농가를 집집하다 돌아다녔대. 어머니는 탈곡장에 나락을 쌓아두고 집에서 마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마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시 사람이었대. 후리후리한 귀에 피부가 곱고 가죽 구두에 회색 비단옷을 입고 있었대. 그는 크고 미끈한 손으로 말끔하게 면도를 한 입가를 이따금씩 만지자 그랬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무슨 향수 같은 냄새가 풍겼대. 어머니는 그가 왔을 때 몸을 숨겨버렸대. 아무도 안 계시오? 하고 그가 주인을 찾았을 때도 자기가 나가는 대신 노파를 내보내서 말하게 했대. 우리 집 아들은 대처에 나가서 돈부리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 여자들 뿐입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사촌 시숙에게 마름이 왔다고 전하라며 사내 아이를 보내고 시숙이 오기를 기다렸대. 그에게는 차를 마시고 오셨느냐고 인사를 했을 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대. 그런데 자기의 맨발과 얼굴에 마름의 시순이 따갑게 느껴졌대. 사촌 시숙이 지주에게 내 소장미를 달고 마름이 자기 몫을 다는 동안 그녀는 그들 곁에 서 있기만 했대. 그녀는 가까이서 글량을 본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었대. 그녀는 그것이 아주 기쁘게 생각되었대. 사촌 시숙은 그녀에게 있어 여간 고맙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대. 그러나 그녀는 나락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데. 모든 농민들이 고되게 일을 해서 손길이 반지럽도록 놀고 먹는 도시 사람에게 소장료를 바친다는 것은 너무도 뼈아픈 일이었대. 농민들은 모두 우울한 얼굴로 소장료를 바쳤으며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대. 그렇게 소장료를 바치지 않으면 그들은 더 고통을 겪어야 하며 지주에게 바치는 소장료 말고도 한두 마리의 살찐 닭이나 혹은 어느 정도의 쌀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언화까지 마름의 몫으로 더 얹어 주어야만 했대. 그뿐만이 아니었대. 이렇게 모두들 소장료를 바치고 나면 마름을 주빈으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산치를 베푸는데 집집마다 한 접시씩의 요리를 가져가야만 했대. 그 해는 어머니에게 있어 무척 고달픈 해였지만 어머니 역시 잔치에 가서 가려고 닭을 한 마리 잡아 요리를 했대. 닭은 그다지 쎄지 않은 불에 오래 쪄서 살이 푹 익어 말랑말랑 하면서도 껍질이 벗겨지거나 형체가 일그러지거나 하지 않고 젓가락을 대면 살점이 결대로 잘 찢어지도록 만들어야 했대. 이렇게 닭요리를 하는 맛있는 냄새가 여러 시간에 걸쳐 풍기자 아이들도 부엌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대.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인지 사내아이가 볼멘 소리로 말했대. 그거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린 언제 닭고기 먹게 돼? 이때 어머니는 몹시 지쳐 있었으므로 화를 내며 대답했대. 돈 많은 부서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먹는다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머니는 잔치가 끝나서 마름에 앉았던 허투러진 상앞으로 가서 자기가 발라낸 닭뼈 남은 것을 집어들었대. 닭뼈에는 껍질과 살점이 조금 붙어 있었대. 어머니는 아들에게 빨아먹으라고 닭뼈를 주면서 말했대. 얘야 빨리 크거라. 너도 크면 상에 앉아 같이 먹을 수 있단다. 그러자 사내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대. 엄마 그래도 아빠가 야단한 질까 몰라. 어머니는 애초롭게 대답했대.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아빠 자리에 앉을 건데 누가 무슨 야단을 치겠니? 그 해도 늦가을로 접어들었대. 아이들은 자기들 말고도 침상에 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대. 노파도 아들 일에 대해서 거의 묻지 않았다. 다만 찬바람이 불자 뼈가 쑤셨던지 바람을 피해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양지 쪽을 찾아다니며 올해는 다른 해보다 바람이 더 찬 것 같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대. 사내아이는 어린대로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날마다 일을 했대. 다른 일이 없으면 상기석까지 소를 몰고 가서 잔풀을 먹였대. 온종일 소 잔등에 비스듬히 누워 지내기도 하고 무덤이라도 있으면 거기 올라앉아 풀 속에서 귀뚜라미를 잡아 풀줄기로 짠 집 속에 넣어두기도 했대. 저녁에는 그것을 집으로 가시고 와서 문설주에 매달아놓고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었대. 계집아이와 아이는 귀뚜라미가 울면 좋아서 야단들을 쳤대. 그르는 사이에 시간은 흘려 상기석의 잡초는 누렇게 물들고 어느 듯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대. 여름꽃은 씨앗을 맺고 가을꽃인 사수빛 개취미와 노란 들국화가 길가에 만발했대. 겨울에 뗄까므로 쓸 풀을 베어야 하는 계절이 딱 좋은 것이대. 어머니는 예의 조그만 낯을 들고 아들은 풀로 꼰 밧줄 타래를 들고 산으로 갔대. 어머니가 풀을 베어 쌓아놓으면 아들이 그것을 묶었대. 이 무렵이 되면 어느 상등성에나 푸른빛이 섞여 있음을 볼 수가 있었대. 그들 모자들처럼 마른 풀을 베어 그것을 단으로 묶는 사람들이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면 산 꼭대기에서 차가운 밤공기가 몰려왔대. 그들은 막대기의 양쪽 끝에다 크게 묶은 풀단을 꿰어 어깨에 둘러매고는 바람을 받으며 좁은 산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대. 어머니는 큰 풀단을 어깨에 메고 오고 아들아이는 조그맣게 묶은 풀단을 메고 돌아왔대.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맨 먼저 아기를 안아올려 가슴을 헤치고 불은 젖을 물렸대. 아기는 온종일 죽만 먹었으므로 힘차게 젖을 빨아먹었대. 날씨가 차가운 저녁이면 노파는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장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대. 계집아이는 마지막 남은 희미한 밝음조차도 눈이 부시는 모양으로 눈살을 짓풀이며 대강 짐작으로 문지방에 나와 앉아있다가 오빠가 오는 것을 보자 반겨 웃는다. 오빠가 일하게 되면서부터 그녀는 오빠와 같이 놀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드디어 가을도 지났다. 가을이 지나면 밀을 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한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밀시 뿌리는 법을 가르쳤대. 밀시를 뿌릴 때에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잘 보아 바람을 이용하여 씨를 뿌려야 하며 씨앗이 골고루 뿌려서야 함은 물론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고 일러주었대. 겨울이 오자 보리삭이 새파랗게 도단하고 황량한 산야에는 차츰 추위가 다가오고 있었대. 어머니는 침상 밑에 두었던 겨우사리 옷들을 꺼내어 햇볕에 쬐어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대. 지난 여름과 가을철의 들일로 어머니의 손은 터지고 갈라져 무명조각에도 걸리기 일쑤였대. 손가락에는 딱딱한 군살이 박혔으며 앙상한 뼈만이 그중 그대로였대. 그래도 어머니는 일을 했대. 거센 바람을 피해 남양받이 창문가에 앉아 그중 가장 추위를 많이 타는 노파의 옷을 맨 먼저 꿰매기 시작했대. 어머니는 노파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은 그냥 자리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러고는 노파가 입고 있는 붉은 수위에 솜을 두기 위해 그것을 벗게 했대. 여름에 솜을 빼냈던 것이대. 노파는 아늑하게 누워서 기분 좋게 찌그리며 큰 소리를 쳤대. 예, 며느라가 내가 그 수위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으냐? 내 생각은 어때? 여름에는 내가 더 오래 살 것만 같더니 겨울이 되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는구나. 어쩐지 음식을 먹어도 쉽게 몸이 더워지지가 않아. 어머니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다. 네, 어머니가 제일 정정하세요. 어머니 나이엔 다들 돌아가시지만 어머니는 여전하시거든요. 정말이지. 어머니 같은 분은 처음 보았어요. 노파는 기분이 좋아 웃고 기침을 하며 법석을 떤다. 그래, 내 말이 과연 옳구나. 나야 언제나 튼튼하고 말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단다. 노파는 수위에 솜이 두어지기를 기다리며 만족한 듯이 누워있었대. 노파의 옷짓기가 끝나서 어머니는 아이들 옷을 짓기로 했대. 아이들은 3년 동안에 제법 자랐으므로 계집아이의 옷은 아기에게 줄 수밖에 없었대. 그러다 보니 사내 아이에게 춥지 않도록 무슨 옷을 입히느냐가 문제였대. 물론 남편의 솜을 둔 저고리와 바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대. 하긴 그것도 3년째 겨울에 입어 목과 소매를 기웠고 앞서 푼 새풀에 걸려 찢겨져 있었대. 언젠가 남편이 소에게 승미를 부려 코뚜레에 꿴 꽃비를 잡아당기자 소가 아픔에 못 이겨 머리를 마구 내줬던 것이대. 어머니는 그러한 남편의 헌호실망 중 차마 사내 아이아이 몸에 맞도록 줄여줄 수는 없었대. 돌이켜 생각해보니 다시 가슴이 미어졌대.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대. 아빠가 돌아오시면 어떡한다지? 아직 그대로 둬야 할까봐. 겨울 옷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내 아이가 아침저녁으로 추위에 떨며 옷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입을 굳게 담은 채 마침내 사내 아이에게 맞도록 남편의 옷을 줄여주었대.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대. 만약 그이가 돌아오면 쌀을 좀 팔아서 새것으로 장만해 드려야지. 설이라도 새로 돌아오면 새옷을 입고 무척 좋아할 거야. 어머니는 겨울이 지나가고 설이 되면 반드시 남편이 돌아올 것 같이 생각되었대. 거지가 아닌 이상 살아있기만 한다면야 어떠한 사람이라도 설에는 반드시 모두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누구라도 남편 이야기를 묻기만 하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 애들 아버지는 설쇠로 올 거예요. 노파는 하루 스무 번씩은 되풀이해서 물었대. 아범이 설쇠로는 올테지. 아이들도 또한 그날의 희망을 걸고 있었대. 예의 수다쟁이 과부는 설에 신을 신발을 만들며 어머니에게 때때로 묘한 웃음을 흘리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곤 했대. 댁의 주인 어른한테 쓰는 왜 편지가 안 오우? 참 이상하군요. 그 편지 써주는 대서쟁이 영간말로는 편지가 않았다고 그러던데 그 늙은이가 나보고 그렇게 말하던걸? 어머니는 얼굴을 돌려 외면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인편으로는 종종 소식을 보내는걸요? 그이나 나나 편지를 써본 적도 없고 편지를 쓰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대서인에게 쓰게 하면 할 말은 온통 빠뜨려 버리거든요. 게다가 무슨 말이든 다 쓰게 되면 온 동네가 금방 다 알게 될 테니까 내게는 편지를 보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수다쟁이 과부의 입을 막아버렸대. 그런데 어머니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남편이 정말로 설에는 집에 올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었대. 시간은 흘러 설날이 가까웠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설 준비에 바빴다. 그녀 또한 바빴다. 아이들을 위해 신발을 새로 마련해 준다거나 옷을 빨아 입힌다거나 아기에게 모자를 기워서 씌운다거나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두느라 정신없이 바빴대. 그녀는 큰 들통 두개에 쌀을 가득 채워가지고 장에 가서 팔았대. 그것은 여분으로 둔 쌀의 전부였대. 남편이 늘 팔아오던 값만큼 많이 받지는 못했으나 여자 혼자서 남자를 상대로 한 흥정치고는 그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대. 어머니는 쌀을 판 돈으로 붉은 양초 두 자루와 신주 앞에 피워둘 향과 농가에서 쓰는 쟁기와 제사에 붙이는 행운을 점지하는 붉은 글자가 씌어져 있는 종이와 설날에 쓸 단과자를 만들기 위한 설탕과 돼지기름을 조금씩 샀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포목점에 들어가 푸른 무명을 스무만아 끊었고 다른 상점에서 옷손도 다섯 건이나 샀다. 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가위를 대고 천천히 옷감을 말라 정성껏 솜을 두둑히 두어 바지저고리 일습을 지었으며 노베기까지 다 하였대. 두루마기는 천을 동그랗게 호화 단단하게 만든 단추를 달고 끝 손질까지 서둘러 다 마쳤대. 어머니는 이렇게 지은 남편의 두루마기를 남편이 올 때 내놓으려고 잘 간수해 두었대. 식구들은 모두 그 옷 때문에 전보다도 더 집 가까이 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드디어 새날이 밝았다. 설날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식구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깨끗한 옷에 때를 묻힐까 봐 조심하며 놀았다. 노파도 무릎에 음식을 떨어뜨릴까 봐 여간 조심하지 않았대.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몹시 긴장하고 있었대.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대. 어머니는 집안 식구들에게 다시 말했대. 아직 해가 많이 남았으니 오늘 해 안으로야 돌아오겠지? 남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가 돌아와 있으면 만나려고 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차를 내고 과사를 대접했다. 그들이 남편 이야기를 물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은 정말 돌아올 거예요. 혹시 그 집 주인이 집이 너무 멀다고 휴가를 안 준다면 모르지만요. 그 집 주인은 애들 아버지한테 아주 잘해준대요. 애들 아버지를 신용하고 모든 일을 다 맡긴다고 합니다. 이튿날이 되자 마을 아낙네들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역시 어슷개와 같이 미소를 띄며 지극히 평온한 얼굴로 글쎄요. 애들 아버지한테서 온다는 기별이 있었는데 오지 않는군요. 아마 왜 못 오는지 곧 무슨 기별이 있겠지요. 하고 말하고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 뒤에도 날은 하루하루 지나갔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태도가 하도 평온해서 노파나 아이들도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건 다 곧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밤이 되면 특히 캄캄하게 어두운 밤중이면 소리내지 않고 우는 때가 많았다. 그러한 그녀의 울음은 참으로 앳글란 울음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을 생각하고 울었으며 때로는 창피해서 또 어떤 때는 쓸쓸해서 울었대. 그리고 특히 네 사람이나 되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자기의 고된 생활을 생각하며 울었대.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 혼자 눈물을 닦아내며 무슨 생각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적어도 자신이 받고 있는 수치만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돈을 들여 남편의 옷을 새로 마련해 놓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섯달 금음날 밤에는 과자를 만들어 구우고 향을 사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빌었건만 그래도 끝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잖아도 벌써부터 그 수다쟁이 과부는 무엇인가 눈치를 채고는 교활한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며 얼짱거리지 않는가 그 착한 사촌 시숙하 씨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보고 있다. 그렇지만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모든 치욕을 씻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곰곰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먹을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쌀과 뼛집을 있는 대로 가지고 가서 다 팔았다. 그리하여 받은 은화를 은화나 다름없이 쓰이는 귀중한 지폐로 바꿔가지고 공자 묘 옆 조그만 오두막에 살고 있는 대서인을 찾아갔다. 대서인은 저사그리의 사람이 아닌 그녀를 알 턱이 없었대. 그녀는 대서인 곁에 있는 조그만 대나무 의자에 앉았대. 편지를 한 장 써주었으면 해서 왔는데요. 시동생이 시골에서 돈을 벌려와 가지고 병이 나서 그만 집에 가지 못하고 들어눕게 되어 내가 대신 왔습니다. 편지는 내가 부를 테니 그저 받아쓰기만 해주세요. 늙은 데에 서 있는 안경을 벗어놓고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눈을 이리로 돌렸대. 그는 말 대신 종이를 펼쳐놓고 붓에다 먹을 찍어들더니 말했대. 우선 편지 받을 사람의 이름부터 대시오. 그리고 편지를 보낼 사람의 주소와 댁의 주소 성명도 말해주고요. 어머니는 다시 대답했다. 편지를 부탁하는 사람은 시동생인데요. 편지는 마누라한테 보내는 거랍니다. 나야 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안 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둘러대고 나서 어머니는 시동생의 이름 대신 남편의 이름을 대고 남편의 주소는 예전 친정 부근에 있던 어느 먼 곳의 도시 이름을 댔다. 그리고 편지 받을 사람의 이름과 시동생의 마누라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대고 주소는 자기 동네로 했대. 그런 다음 그녀는 편지의 내용을 부르기 시작했대. 나는 좋은 일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 주인은 아주 친절하며 먹는 것도 충분하오. 일이란 그저 주인의 담배 심부름과 차나르기와 주인 친구집의 심부름 가는 것이 고작이요. 싹전으로 침식 외에 한 달에 언전 세잎식을 받는데 그 사이 극을 모았더니 언전 열 잎이 되었소. 여기 언전 열 잎을 언전이나 다름없이 쓰이는 지폐로 바꿔보내니 어머니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써요. 대사하는 노인이 글씨를 천천히 쓰기 때문에 어머니는 노인이 편지를 받아 쓰는 동안 앉아서 끝나기를 기다렸대. 한참 뒤에야 쓰기를 마친 노인이 물었대. 이것뿐인가요? 아니 조금 더 있어요. 어머니는 다시 말을 덧붙였다. 설에는 꼭 집에 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아쉽다고 영 놓아주지 않아서 가질 못했소. 그러나 내년에는 꼭 가려고 하오. 만약도 못 가게 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여기서 번 돈은 해마다 모두 집에 보내주겠소. 어머니가 부르기를 끝내고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노인이 쓰기를 마치자 그녀는 또 한마디만 더 써넣어주세요 하고 다시 사연을 덧붙여 말했다. 참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내가 집에 갈 때는 어머님 세 번째 수위를 지을 즐기고 좋은 붉은 천을 끊어다 드리겠다고. 편지는 이로써 완전히 끝났대. 늙은 대서인은 이름을 써서 봉투에 넣고 급봉을 쓴 뒤 침을 발라 우표를 붙이고 자기가 우체통 있는 곳을 아니까 붙여주겠다고 했대. 어머니는 편지 쓴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대. 그녀가 눈물을 닦고 수치만은 모면해 보려고 계획한 것은 이렇게 실존된 것이었대. 제 6장 상처받은 여자의 자존심 그로부터 약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넣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을로 들어섰었대. 우편배달부란 옛날에는 없던 신식 직업으로서 편지가 잃은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요술 같은 것이었대. 여하튼 편지는 온 것이다. 우편배달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어 앞으로 내밀며 어머니를 한참 살펴보다가 이렇게 말했대. 대기 이시부인이요? 그제야 어머니는 편지가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대. 네, 바로 접니다. 편지가 왔소이다. 남편에게서 온 거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봉투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있소. 우편배달부는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는 편지를 전하고 돌아갔대. 어머니는 짐지 소리를 내어 기쁜 채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대. 아범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대. 얘들아,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단다. 그들은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대. 그녀는 대수인에게 편지를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기가 오히려 지루하기까지 했대. 어머니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까지 얌전하게 빗었대. 이르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사촌동수를 찾아가서 말했대. 애 아범한테서 편지가 왔다는구나.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기쁨을 참지 못하고 연신 기침까지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노파가 쇠약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꾸 웃어서 치는 바람에 길건로에서 사촌동수가 얼굴이 헬쑥하게 질려 달려왔대.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등을 손으로 문질려주며 정다운 목소리로 말했대.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만면에 웃음을 띈 채 집을 나섰대. 편지가 왔다고 해서 노인의 숨이 넘어간 데서야 말이 되나? 사촌동수의 말에 어머니는 이빨까지 드러내 보이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대. 네, 편지가 왔어요. 이거예요. 그녀는 편지를 꺼내어 보여주었대. 어머니가 거리로 나서서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 뒤따랬대. 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느라고 기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어댔대. 어린 계집아이는 오빠의 옷자락을 움켜쥔 채 매달리다시피 하고 뒤를 따랐대. 아직도 겨울이어서 할 일이 별로 없는 노인과 노파들도 일행의 뒤를 따랐대. 그들은 모두 대서인 집 문 앞에 모였다. 대서인은 갑자기 수많은 군중이 떼그리로 몰려오는데 깜짝 놀랐다. 사정을 들은 대서인이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읽더니 편지의 이쪽 저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마침내 정중하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머리를 꺼냈다. 이 편지는 바깥 양반한테서 왔소이다. 저도 그런 줄로 짐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자 일행 중에서 누군가 소리 질렀대. 여보 노인 다른 남자에게도 편지가 오는 수가 있소? 그 말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대. 대서인이 점잖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대. 엄숙한 침묵이 마을 사람들 사이를 휩쌌대. 어머니와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침을 삼켜가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 대서인은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의미를 기다랗게 설명해 주고 냈대. 그것은 원래 문어와 구어가 다른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유식하다는 것을 뽐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대. 어머니는 편지 속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평생 처음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였대. 돈을 보냈다는 구절의 가수는 대서인이 아주 목소리를 높여 낭독했대. 돈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소리질렸대. 돈이 그 안에 들어있어? 어머니는 이 말에 다시 한 번 고개를 더 크게 끄덕인 다음 손바닥을 펴서 그녀 자신이 은하와 바꾼 지폐를 보여주었대. 그리고는 대서인에게도 보라고 그 돈을 건네주었대. 대서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말했대. 확실히 열 십자가 씌어 있군 그래 은하 열량값과 같은 돈이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지폐를 보려고 했다. 지폐에는 뚱뚱하고 수염이 난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예의 수다쟁이 과부가 그 돈을 보자 깜짝 놀라 소리쳤대.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당신 주인 양반이 변했군요. 수다쟁이 과부는 지폐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어머니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한 말이었대. 옆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수는 확실히 알지 못해 입을 떼지 않았다. 어머니는 단호한 어소로 말했다. 그건 우리 주인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대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틀림없이 당신 주인 양반의 주인일 거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지폐를 돌려가며 보고 난 뒤 화폐 속의 초상화는 돈 많은 부자일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질렀다. 그들은 잠시 질투와 감탄 때문에 입조차 열지 못했다. 거저 멍하니 어머니가 그 값진 지폐를 다시 접어 손안에 꼭 쥐는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데서에는 처음대로 접어 봉투에 넣더니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대. 참 부인은 복도 많으시오. 아무나 도해지로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또 설사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해지에는 놀 곳이 많은데 월급을 집으로 보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어머니에게 존경심을 느껴 길을 비켜주었대. 어머니는 어기양양하게 집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뒤를 따라오는 아이들도 어머니의 영광을 나누어 가신 듯 어깨가 으쓱했대.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노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해주었대. 노파는 아들이 세 번째 수익감에 대해서 편지에 이야기했더라는 말을 듣고는 기뻐서 웃음을 그치지 못했다. 떨려서 쬐지는 듯한 목소리를 내며 노파는 뼈만 앙상이 남은 무릎을 연방치며 기뻄을 참지 못했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세상에 그런 애는 없다니까. 도해지에서 사오는 옷감이라면 아주 즐기고 좋을 거야. 노파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좀 섭섭한 얼굴로 슬픈듯이 말을 계속 했대. 예, 아가. 걔 말대로 정말 그것이 질긴 거라면 죽기 전까지 해지지는 않겠지? 그럼 그게 내 마지막 수혜가 되겠구나. 손자는 할머니의 심으로 개진 얼굴을 보고 덩달아 울먹해지며 말했대. 아니에요, 할머니. 벌써 둘이나 해줬는데 이번 건 거슴번 것만큼 튼튼하지 않을 거예요. 손자가 영리하게 말을 받자 노파는 저기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다시 웃기 시작하더니 어머니에게 말했대. 예, 아가. 너는 편지 사연을 참 잘도 기억하고 있구나. 마치 내가 읽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고요, 어머니. 어머니는 소용히 대꾸했대. 전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외우고 있는걸요. 집안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혼자 문 뒤에 선 채 말없이 흐느꼈대. 편지도 언어와 다름없이 쓰이는 지폐도 자기의 체명과 위신을 세워주는 것 외에 진정으로 자신에게 있어 아무런 위로도 위안도 되지 않는 죄와 마찬가지였대. 혼자 있을 땐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대. 그렇지만 어머니의 연극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대.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비웃는 일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대. 오히려 이번에는 어머니 쪽에서 그들에게 배짱을 퉁일 일이 생겼대. 그것은 어머니가 집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며 또 내년에도 돈은 계속해서 오리라고 예상되어서인지 몰래 돈을 빌려달라고 오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대. 대수하는 노인과 두세 사람의 게으름뱅이가 자기 부인 내들을 시켜 빚을 얻으러 보낸 것이대. 마을에는 전부 이 시승을 가진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여서 어머니로서는 속편하게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대. 그러나 그녀는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빚을 주었다든지 물건을 사와서 돈이 없다든지 하며 거절을 해버렸대. 그러다보니 그 뒤가 퍽 좋지 않았대. 어머니가 길을 가게 되면 문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던 마을의 아낙네들이 비꼬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대. 특히 수다쟁이 과부는 더 심했대. 요새는 물건값이 비싸서 신발에 꽃무늬를 수놓는 명주실과 바늘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궁상을 떨어댔다. 마을 여인들은 어머니만 보면 이런 말을 반드시 늘어놓았대. 당신은 참 복도 많아요. 정말 운이 튀었어요. 동전 한 푼을 쓰려 해도 세 번씩 이나 망설이는 우리와는 아주 다르니 말이에요. 남편이 외지로 나가서 돈을 벌어보내주니 우리네처럼 거친 밭에서 거둔 곡식에 매달려 앙탈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때로는 마을의 남자들 사이에도 말들이 오고 갔대. 마을에 돈 많은 여자가 있다는 건 좋지 않단 말이야. 도둑놈이 눈독이라도 들이면 큰일이거든. 파리가 사탕에 달라붙듯이 돈이 있으면 도둑이 달라붙는 법이란 말이야. 어머니 어머니로서도 지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큰 걱정이었다. 수다쟁이 과부의 입이 시끄러워서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좀 보게 해달라는 마을 남자들이 귀찮아서 였대. 게다가 어머니는 지폐를 처음으로 가서 보기 때문에 간수하는 방법도 잘 몰랐다. 흙담 구멍에 넣어두면 곰팡이가 서러 썩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장해둔 쌀초롱 속에 숨겨두기는 했지만 바람이 휘몰아 가지는 않을까 혹시 쥐가 먹지나 않을까 또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쪽지인 줄 알고 장난으로 찢어버리지는 않을까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었대. 나중에는 지폐가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대.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는 사촌시숙이 엄내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뒤쫓아가서 낮은 목소리로 부탁을 했대. 이 지폐를 은화로 좀 바꿔주세요. 은화로 갖고 있고 싶어요. 지폐는 가지고 있어도 어째 돈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고지식한 사촌시숙은 개수의 부탁대로 지폐를 은화로 바꿔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대.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줄 때는 은화 한입을 두드려 보이며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었대.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속으로는 좀 아깝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했대. 수고하셨습니다. 한입만 가지세요. 추수 때에도 도와주셨고 또 형님의 해산대도 가까웠으니 돈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촌시숙은 언화 속으로 빨려들어가듯 언화를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대. 그는 두어 번 눈을 깜빡거렸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대. 정말 그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갖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뜻 거절했대.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개수님 개수님이야 혼자지만 난 아직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소용되실 때에는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언화를 치워버렸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언화를 오래 보고 있으면 갖고 싶은 유혹으로 마음이 약해지는데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날 밤 아이들과 노파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어머니는 양초에 불을 켜놓고 호미로 대충 땅을 파고 그곳에 언화 연립을 묻었대. 헝급으로 언화를 써서 흙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레 덮었대. 황소가 크고 둔한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대. 침대 밑에서 자고 있던 닭들도 이 밤중에 이상한 일도 다했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망울을 요리조리 굴리며 낮은 소리로 꾹꾹 그렸대. 어머니는 흙을 판 구멍을 메우고 나서 다른 곳과 구별되지 않게 그 위를 발로 밟아 평평하게 만들었대. 그러고는 돌아와 자리에 누웠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대. 어머니는 깜깜한 속에서 반은 꿈을 꾸듯이 그 파묻은 언화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대. 뼈안 포기를 뱃 때마다 허리를 굽혀가며 애써 거둔 쌀을 팔아서 얻은 언화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기분이었대. 그녀는 그것을 전혀 잊고 정말 남편이 보내준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이제 그 언화는 어머니 권한으로서는 손도 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었대. 그녀는 혼자 종을 그렸대. 이 언화는 그이가 푸른 배옷을 사기 위해 흑담속에서 꺼낸 언화 대신에 내게 보내준 것이야. 그리고 이 돈은 그때보다도 더 많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녀는 남편이 한 짓을 용서했다. 얼마 후 그녀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후부터 집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보통 은하로 바꾸어서 써버렸어요. 수다쟁이 과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입을 삐죽해 보이며 소리 질렀다. 어머나 그걸 다 써버렸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띄며 가볍게 대답했다. 암요 새 그릇이며 옷이며 이것저것 사느라고 다 써버린걸요? 내년에 또 돈을 보낸다니까 그만 써버린거지요. 어머니는 그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만들어둔 새옷을 끈에 펼쳐보였다. 이런걸 샀답니다. 마을 여자들은 그 옷을 바라보기도 하고 잡아당겨 보기도 하며 질기고 훌륭한 옷이라고 칭찬을 했대. 수다쟁이 과부도 억지로 칭찬을 했대. 참 댁은 훌륭한 여자예요. 자기나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남편을 끝만 장만 하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러자 어머니는 거침없이 대답했대. 주인 양반이나 나는 의견이 서로 맞으니까요. 사실은 내 것도 샀답니다. 음방에 은하를 주어 귀걸이와 반지를 맞추게 했답니다. 주인 양반이 언제나 돈이 조금 남으면 그런 것들을 사라고 성화를 부렸으니까요. 옆에서 이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노파가 끼어들었대. 내 아들은 며느리 마이 맞다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오. 나한테 수위를 세벌씩이나 해보냈는데 그것도 음내에서 제일 좋은 천으로 만들어 보냈다오. 참으로 착한 아들이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착한 아들을 가졌으면 좋겠구만. 특히 조카 며느라가 넌 다 익은 수박같이 배가 불렀으니 우리집 애아범 같은 아들을 낳아야지. 마을 아낙 아들 마을 아낙 아들 보석들을 살도니 어디서 난담?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껴어맞춰 정말인 것처럼 해야지. 어머니는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생각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대. 제 7장 타오르는 그리움 다시 봄이 왔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들 아이도 밭으로 데리고 나가 일을 시키고 소를 모는 법도 가르쳐야만 했다. 아직 어린 아이라서 가볍고 자그마한 몸으로 쟁기를 제대로 부릴 수는 없었지만 소뒤에 서서 그 두꺼운 돌판 같은 궁둥이를 철석철석 때리는 일은 할 수 있었대. 그러나 워낙 소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그의 약한 힘으로는 마음대로 소를 몰 수가 없었대. 그래서 어머니는 대나무와 채찍 끝에다 뾰족한 못을 박아주며 그것으로 게으름뱅이 황소를 몰게 했대. 계집아이에게도 짠일을 시켰대. 노파는 날이 갈수록 게을러져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하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대. 노파가 그래도 정신을 차릴 때는 막내 손자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울 때뿐 이었대. 노파는 막내 손자를 몹시 귀화화 하고 있었대. 어머니는 우선 계집아이에게 연못에서 점심살을 싣는 것부터 가르쳤 대. 그러나 어머니는 여기서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만 했대. 바는 소경이라 혹시 쌀을 씻으러 목가에 갔다가 빠져 죽기라도 할까봐 꼭 자기가 밭으로 나가기 전에 그 일을 시켰대. 그리고 딸아이의 손이 솥뚜껑을 움켜줄 수도 없을 정도로 작기는 했지만 저녁에 자기가 밭에서 돌아오면 곧 먹을 수 있게끔 저녁밥도 짓게 했다. 어머니는 아궁이의 불을 지피고 또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야만 했다. 어린 딸은 이런 일을 용케도 잘해냈다. 연기가 나서 앞을 가려도 딸아이는 잘 참아 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불평을 하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나면 낮에도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 낡은 헝급 조각으로 자꾸만 짓물러 내리는 눈을 닦았다. 딸아이는 이 헝급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고통을 견디어내는 눈치였다. 가난하기는 새봄이 되자 그런 말을 시작했다. 겨울 동안만 해도 노덕이 옷이 무거워 한 번 넘어지기만 하면 누가 곁에 가서 바로 이렇게 세워 줄 때까지 꼼짝을 못 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 했는데 지금은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잘 먹고 무릉무릉 잘 자랐다. 어머니는 무언가 막연한 위안을 얻는 것 같아 말라빠진 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려주고 냈다. 아기가 젖가슴에 매달린다는 것은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달콤한 위안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저녁에 밭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기는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젖이 없다고 칭을 대면서도 꼭꼭 젖꼭지를 빠는 것이었다. 이른 봄이 물어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하루종일 사내아이와 같이 들에서 거친 들일을 했다. 덕분으로 밭은 갈아졌다. 지금까지는 어뢰 밭은 남편이 갈고 어머니는 씨를 뿌렸었다. 그러나 그해에는 어머니 혼자 손으로 밭을 갈았다. 그래도 골도 정같이 똑바르게 팠고 그리 깊지는 않았으나 밭 모양만큼은 제대로 되었다. 어머니는 장에 가서 콩과 밭 호배추와 무시를 사와 심었다. 오래지 않아 싹이 도단하고 노을은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익을 것이다. 심한 노동으로 인해 어머니는 이제는 사실상 거의 남편을 잊어버리고 있었대. 밤마다 지쳐 돌아와 죽은 사람처럼 세상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졌으며 새벽같이 일어나는 일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대. 동서가 해산날이 다가오자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어머니에게 딸이를 시켜 와달라는 정가를 보낸 것이다. 딸이는 일하고 있는 그녀를 찾아 밭으로 왔대. 부드러운 봄바람은 어머니의 느슨한 옷자락을 흩날리게 하며 땀을 식혀주고 있었대. 심부름 온 계집아이는 그녀를 보자 소리를 질렀대. 아주머니 어머니가 애기를 낳으실 것 같다고 빨리 오시래요. 어머니는 애기를 빨리 낳았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애기를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굽혔던 흐리를 똑바로 펴며 대답했대. 오냐 곧 간다고 그래라. 어머니는 아들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대. 내가 간 다음이라도 이 호미로 콩밭의 잡초를 모두 뽑아야 해. 큰어머니는 해산을 빨리 하시니까 한시간쯤 후면 돌아오게 될 거다. 말을 마치자 먼저 간 조카 딸의 뒤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려 갔다. 그녀는 새삼스럽게 날씨가 좋다고 느꼈다. 그동안 이 골짜기에서 꼬대니를 하느라고 주위에 눈을 팔 겨륙이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밭일과 집안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은 온통 일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머리를 꼬옥꼬시 쳐들고 주위를 살피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야들야들한 버들잎은 푸르름에 빛나고 하얗게 만개한 빛꽃은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며 갓 피어난 석류꽃은 불꽃같이 빨갛게 타고 있었대. 바람도 한결 따뜻했다.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가 하면 어느새 먹고 만다. 바람이 자면 깊고 아늑한 성막이 깃들며 갈아 놓은 밭에서는 구수한 흙냄새가 풍겨오고 바람이 일면 향기로운 꽃냄새가 코를 질렀다. 꽃향기와 흙냄새 중에서 어느 편이 더 향기로운지 그녀는 딱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봄나라의 적막 속을 꽃을 흩날리며 불어대는 봄바람을 맞으며 거꼬히 노란이 강인한 육체에 넘치는 젊음이 느껴져 왔대. 그녀를 버리고 간 남편에 대한 새로운 그리움은 새삼스럽게 그녀를 무서운 정열 속으로 몰아 넣었대. 해마다 봄이면 빠짐없이 어머니는 아기를 낳았다. 결혼한 이후 예외가 생기기는 금년봄 뿐이었대. 어머니는 아기를 낳는다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대. 자꾸 되풀이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대. 그처럼 해마다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 더없이 기쁜 일이었대. 이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독이 고통처럼 온몸을 엄섭해왔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봄이 되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쓰라리고 아팠대. 그리고 그리움이 울부짐처럼 목구멍을 뚫고 새어나왔대.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집으로 돌아와주세요. 그녀는 큰소리로 외친 것 같이 생각되었대. 그래서 조카딸이 듣지나 않았는가 하고 겁을 먹고 걸음을 멈추었대. 그러나 그녀는 그리 높은 소리로 부르지진 것은 아니었대. 걸음을 멈추자 바람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대. 적막을 깨뜨리는 것은 석유나무 가시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 새소리 뿐이었대. 한낮이 기울자 동서의 동그랗고 펑퍼짐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대. 언제나 잘 웃던 웃음이 거두어지고 대신 무거운 고통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대. 아기를 낳는 것이 동서가 아니고 자기인 듯 어머니는 산욕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대. 아기가 나오자 어머니는 사내 아이를 헝급해 싸서 받았다. 일이 다 끝난 뒤에 어머니는 다시 밭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으로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노파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벌써 점심시간이냐 나는 아직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이때 계집아이가 손으로 눈을 가리며 뛰어나왔다. 엄마 벌써 아궁이 불을 지펴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아니란다. 아직 일려 이상하게 오늘은 몸이 불편하구나. 좀 쉬어야 하겠다. 어머니는 집안으로 들어가 침상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대로 쉬고 있을 수가 없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젖먹이를 힘껏 안고 가슴을 풀어 해서 억지로 저절물렀다. 어린아기는 어머니가 너무 아프게 껴안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아직 배도 고프지 않은 데다 놀고 싶었기 때문에 바둥 그리며 어머니의 젖가슴을 떼밀고 젖을 빨지 않았대.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분노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뭉클하고 치밀었대. 그녀는 아기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손으로 마구 때려 주었대. 아기가 까르르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대. 넌 내가 젖을 주기 싫을 때는 젖을 빨고 젖을 빨고 싶을 때는 젖을 안 먹이냐? 아기를 때려 주고 나자 그녀는 속이 좀 후련해진 것 같았대. 아기가 엎드려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쓰디쓴 쾌감이 이상하게 온몸을 휩싸오는 것이었대. 노파는 손자의 울음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대. 그러자 계집아이가 뛰어나와 동생을 일으키려 했대. 어머니는 곧 마음이 풀려 계집아이가 아기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그녀 자신이 직접 아기를 일으켜 털어주고 손바닥으로 얼굴에 뱀 눈물을 훔쳐주며 자기가 속이 상해서 공연히 아기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했대. 그 뒤로부터 아기는 어머니의 적가슴을 찾지 않게 되었대. 그리하여 겨우 남아있던 조그만 위안마저도 어머니는 빼앗기고 만 것이대. 제 8장 위대한 모성 어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깊고 조용히 한가지에만 열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흔히 있는 보통 여자들처럼 이 청년이나 저 청년을 돌아보거나 지나가는 남자를 칭찬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무척이나 인정이 많고 수줍어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정식으로 결혼을 할 때까지는 비록 혼자 있을 때라도 남자를 남자로서 생각해 본 적 이라곤 한 번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할 이상한 동경에 사로잡히는 경우에라도 그 동경의 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만 꾸준히 해나가며 조용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그 동경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대. 결혼을 한 뒤 남자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깊고 마릅는 사모의 정이 그녀에게 어떤 명확한 것으로 정유되어 왔다. 따라서 가끔 남편을 남으라고 그래서 화나는 일이 생겨도 그녀는 남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대. 그 깊고도 강한 동경은 천둥을 예언하는 구름처럼 피어오르며 사랑하는 남편에 대하여 이유 없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대. 그러나 그 분노가 저절로 가라앉고 그들이 서로 맺어지면 그녀는 다시 그전대로의 단순한 생활에 만족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대. 그녀는 남편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대. 남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대.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기가 생명을 얻고 자기의 몸속에서 형태를 이루는 것을 느껴야만 했대. 그것이 실현되어 아기가 움직이고 자라는 동안 그녀는 성취된 행복감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대. 아이들이 심수를 부리며 발 아래에서 울며 이것저것 달라고 부채면 어머니는 노예에서 애들을 꾸짖지만 다시 임신한 징조가 나타나면 육체적으로 달콤한 만족감을 엮였대. 마치 충분히 먹고 쉬고 자고 다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와 같은 기분이 되는 것이었대. 어머니는 또한 아기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그녀가 아직 소녀 시절 집에 있을 때부터 아기를 사랑했다. 그녀의 친정집은 이 마을보다 조금 더 큰 시골 언덕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참 많았다. 그녀는 가장 손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에게는 마치 어머니와도 같았다. 그녀가 하루의 일로 피곤해 있을 때 동생들이 자기 발 아래 모여들면 귀찮아서 비키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다. 그럴 때에도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이 없어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었대. 그들이 어리다는 점이 항상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대. 그녀는 자기 동생들이나 혹은 동네 아이라도 안아보거나 꼭 안고 냄새를 맡는 등 아기가 견딜 수 있는 한 귀여워 해 주었던 것이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성렬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었대. 그녀는 자기를 따르는 어린아이들을 모두 사랑했다. 봄이 오면 그녀는 또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사랑했다. 어미 달기 무슨 일로 알을 미쳐다 품지 못한 채 둥지를 떠나면 그녀는 알을 가방에 넣어 자기의 따뜻한 살에 굴리며 어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걸음걸이 마저 조심조심 했대. 그녀는 또한 노예를 기르는 일에도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대. 노예가 자랐는데 재미를 붙이고 가느다란 실같은 노예가 차차 그저 통통해지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대. 노예가 고치를 만들어 다시 나와 나방이 되어 교배를 하고 서로를 찾아다닐 때가 되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었대. 친정집의 동생들이 모두 자라고 그녀가 거의 결혼할 때가 되었을 무렵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대. 그것은 어떠한 남자도 아직 그녀에게 일으켜 보지 못한 감정이었대. 이웃집에 통통하게 살찐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걸어다니기엔 아직 너무 어려 그 아기의 누나가 벌거벗겨 등에 업고 긴 여름 내 데리고 다녔다. 그때 그때 아직 홍기를 앞둔 처녀였던 그녀는 가끔 띠를 불어 어린 누나의 등에서 아기를 받아 안아주곤 했다. 어린 누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이 기뻐하며 급히 놀러 달아나버렸다. 그 뒤부터 그녀는 아직 처녀인데도 그 둥근 얼굴을 한 아기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 마을 아내의 아기 중에서 그야만이 그녀에겐 더할 수 없는 기쁨 이었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염둥 이었대. 통통한 손바닥을 냄새 맡아 보기도 하고 둥근 볼과 작은 장밋빛 입술이 너무도 귀여워서 그녀는 튼튼한 자기의 등에 업고 다니기도 했대. 어떤 때는 그녀의 엄마가 아니 넌 우리 집 애들만으로도 모자라서 내가 단산을 하니까 남의 애까지 데리고 다니니 하고 나무라면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대. 저는 언제나 애기가 좋아요. 그 아기는 언제부터인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동경을 그녀의 마음속에 불려 일으키게 했대. 모든 여인들처럼 그녀도 아들을 원했고 또한 언젠가는 자기도 아들을 가지리라는 것을 항상 자기의 권리처럼 여겨왔었다. 그런데 이 건강하고 고요한 눈을 가진 아기는 그녀에게 아들을 갖고 싶다는 욕망보다 더한 무엇을 샘솟게 했던 것이다. 처음엔 그저 아기의 희롱만 하고 있었지만 차첨 좀 더 깊고 신비한 열정으로 바뀐 것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아기를 안으면 그녀는 무슨 구실이든지 갖다 붙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곤 했다. 다른 사람들은 부엌일이나 밭일 때문에 제각기 바빠 돌아다니고 아기의 누나는 잠시나마 아기와 떨어지는 것이 좋아 곧 달아나 버렸다. 그러면 그녀는 혼자 남아서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언제 까시나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때로는 아기의 귀에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몰아 중얼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통통하고 부드러운 아기의 살을 가슴에 사정없이 비벼대며 팔로 아기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어떤 때는 아직 이가 나지 않는 아기의 입에다 쌀밥이나 과자를 꼭꼭 씹어서 넣어주기도 했다. 아기는 얌전히 작은 입술을 벌려주는 것을 받아 먹곤 했지만 입안에 갑자기 무엇이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었대.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대. 그녀는 자기 자신이 왜 웃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대. 그녀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는 강렬하고도 깊고 고통스러운 열정이 몇 겹으로 서려있었대. 그래서 그런지 웃어도 마음이 후련해지지는 않았대. 결혼 날짜가 가까워졌을 때의 어느 날이었대. 그녀는 그전처럼 아기를 데리고 혼자 있었대. 점심때가 가까워졌는데도 아기의 누나는 여느 때처럼 아기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아기는 징을 그리고 보채며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젊은 그녀는 아기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알지 못할 어떤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다만 뜨거운 피가 자기를 휘물고 있는 것을 느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우쩍오리를 불어 아기의 입에 자기의 아직 부풀지 않은 납작한 젖꼭지를 대어주었대. 아기는 젖꼭지를 물고 힘차게 빨았대. 순간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는 일찍이 생각지도 못했던 뜨거운 피가 용소 숨치는 것을 엮였대.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대. 그녀는 아기를 힘껏 자기 품에 끌어안았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넘쳐 어른은 애타고 열정적이며 안고 있는 아기보다 위대하며 또한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 그런 순간이 지나가자 그녀의 조그만 가슴은 허전해졌대. 아기는 저지안나와 실망하고 울음을 터뜨렸대. 그녀는 우쩌고리를 다시 염렸대. 그리고는 자기가 한 일이 약간 부끄러워 곧 밖으로 나왔더니 아기의 누나가 뛰어와 아기를 빼앗듯 받아앉고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대. 그녀에게서 그 순간은 하나의 각성이었고 거의 결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었대.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녀는 남편도 자기 모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지 남편이라는 것만으로서 사랑한 것은 아니었대. 그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러했다. 이러한 그녀가 이제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녀 자신 여자로서 한창일 때 그녀로 남게 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은 커가고 그럴수록 아이들과 멀어져 이제는 점점 아이들이 근육의 시안인 것처럼 느껴졌대. 맏아들은 키가 크고 몸은 말랐으며 입이 무거웠대. 말은 없으나 고된 일을 잘 해내었대. 하루의 일이 끝난 뒤 어머니가 나무로 만든 가래를 집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 아들은 그것을 빼앗아 그의 비쩍마른 어깨에 가로질러매고는 울퉁불퉁한 길을 비틀거리며 걷는 것이었대. 그녀가 피곤할 때는 아들에게 자주 그 일을 시키곤 했대. 아들은 이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소에게 여물을 주게까지 되었대. 아들은 마치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 할 뿐 아니라 밭에서도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멀어서 갔다.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아주 열심히 어머니와 같이 일을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떤 방법으로든 어머니에게서 멀어서 갔다. 공연이 어머니 곁에 있기를 싫어하고 어머니에게서 무슨 견디기 어려운 냄새라도 떠나는 듯 멀리 혼자 떨어져 있곤 했대. 어머니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대. 또한 그들은 가끔 하찮은 일로 다투었대. 어머니가 괭이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아들은 서투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괭이를 잡고 고치려 하지 않았대. 이러한 사소한 일로 그리고 또 다른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들은 다투었던 것이대. 그러나 두 사람은 막연하나마 싸움의 원인은 이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있었대. 좀 더 깊은 까닭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대. 딸아이 딸아이 딸아이도 결코 어머니에게 기뻄이 될 수는 없었대. 반 장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아이는 모든 것을 꾹꾹 참으며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어릴 때처럼 불평도 하지 않았대. 이제는 잘 걷고 뛸 수도 있게 된 둘째 아들은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큰 길에서 울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딸아이는 가끔 어머니와 오빠가 일하는 밭으로 나오곤 했다. 밭에서도 딸아이는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했다. 특히 새싹이 나온 밭에서 잡소를 뽑아야 할 것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탓으로 잡소인 줄 잘못 알고 몇 번이고 곡식의 싹을 뽑아버리기도 했다. 그러면 사내 아이는 성이 나서 소리를 꽥 질렸대. 집으로 가. 너 같은 건 여기와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가서 할머니 곁에 앉아 나 했어. 딸아이는 이런 소리를 듣고는 쓸쓸이 웃으며 일어났대. 하지만 깊이 마음이 상한 것이다. 그런데도 오빠는 다시 날카롭게 외치는 것이었대. 잘 보고 그러 이 병신 같은 거서 또 쌍란 위를 밟지 말고 딸아이는 이렇게 되면 밭에도 머물러 있기 싫어 서둘러 물려가 버렸대. 어머니는 아들과 이 불쌍한 반장님 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두 아이의 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나이에 비해 벅찬 일을 하느라 지쳐버린 사내 아이의 마음도 또 고통을 잘 참아내는 계집아이의 마음도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만큼 멀어져 가는 계집아이를 보고 말했다. 가엾지만 넌 정말 쓸데가 없단다. 그 눈을 가지고는 바느질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가서 마루나 쓸고 밥상 이나 보고 불이나 지펴. 그런 일은 제법 잘 하니까 어린 것을 잘 돌보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 녀석은 별나게 뽈뽈 그리는 데다 유명한 심술 꾸력이 니까 할머니에게 가끔 차도 따라 드리고 그런 일은 내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고 또 그것이 내가 맡은 일 아니니 그러면 내가 시간 있을 때 내 눈약을 사다 주마. 이렇게 어머니는 딸아이를 위로하지만 딸아이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몇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진물은 눈두덩을 닦거나 꼼짝 안고 참아내느라 미소 짓는 것마저 괴로워 했다. 이따금씩 딸아이를 바라보거나 아들의 성난 소리를 듣거나 작은 아이의 놀러나가려고 부둥거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갓난 애였을 때는 그렇게 귀엽고 자기를 기쁘게 해 주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는 몹시 슬퍼졌대. 날이 저물면 어머니는 동서의 집을 건너다 보며 매우 가슴 아프게 부러워 하였대. 그곳에는 착하고 정직한 남편 흥래나는 평범한 사나이가 있대. 그는 자기 남편처럼 말끔한 멋쟁이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아주 훌륭한 남자였대. 그는 날마다 일을 하러 나가며 먹고 잠을 자기 위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온다. 남사라면 오래 그래야 하듯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알맞게 아이들을 낳았다. 동서는 막내 아이를 무릎에 안고 편안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해 한다. 그저 좋기만 해서 깊이가 없고 말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친절하고 착한 이웃이었대. 동서는 자주 고기를 가지고 와 어머니에게 나누어주고 아이들에게도 과일을 한 줌씩이나 주기도 하며 혹은 종이로 작은 꽃을 만들어 딸의 머리에 꽂아주기도 했대. 그 집은 참으로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이었대. 어머니는 그 집이 부러웠대. 그녀의 동경은 점점 깊어져 우울하고 불만스러워져 갔다. 제9장 딱 좋은 여자의 위기 그녀가 남편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남편에 관한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릴 수가 있었다면 차라리 남편이 죽어 땅속에 묻히는 것을 보고 영원히 가버렸다는 것을 안다면 혹은 자기가 과부가 되어 남편과의 생활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녀에게 있어 그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과부로 알고 있다면 그녀는 과부로서 정절을 지켰을 것이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저기 좀 봐 죽은 이시 마누라 아냐 이시는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마누라는 참으로 훌륭해 남편을 위해 정절을 굳게 지키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거든 옛날 같으면 대리석으로 열려문이라도 세워 주었을 거야 하다못해 돌로라도 열려문 주문 세워 주었을 걸 라는 칭찬이라도 들었을 것이며 자기 자신도 그러한 말을 듣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라면 그녀는 능히 자기의 생활을 그렇게 이끌어 나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줌으로써 오히려 그녀의 생활은 한정도 안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과부가 아니었대. 게다가 남편의 소식을 묻는 사람에게는 그전같이 칭찬을 받도록 거짓말을 꾸며대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남편을 염두에 두어야만 했다. 애기 엄마 요즘도 애기 아빠 잘 계신다는 편지나 기별이 자주 오우? 하고 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는 대개 그녀가 짐을 지고 장으로 갈 때거나 빈 대강 주리를 들고 아주 지쳐 빠져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였다. 그러면 그녀는 그럼요 아주 잘 있다고 인편으로 기별이 왔어요. 편지는 한해에 한 번만 한대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대.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몸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맛보아야만 했대. 그녀는 자리에 앉아 한길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삼겼대. 그이의 푸른 옷은 멀리서도 알 수 있을 거야. 그 옷은 정말 파랗고 깨끗했으니까 만약 그이가 돌아온다면 멀리서도 곧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멀리서 푸른 옷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멀리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일손을 놓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가 가는 곳을 지켜보곤 했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을 때라도 호미를 내든지고 이마에 손을 얹고 행여나 마을 진입로로 접어들지나 않나 해서 그가 멀리까지 지나가 버릴 때까지 줄곧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결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대. 푸른색은 누구나가 입는 그들의 옷 빛깔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푸른 옷을 입었대. 그녀는 때때로 남편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딱 질색이었대. 그녀는 남편이 그처럼 오로지 마음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타일렀대. 만약 그러한 시각에 그가 돌아오기라도 했다면 그녀는 자기의 모든 분노를 그를 향해 폭발시킬 것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지거리를 퍼부었을 것이들. 그를 사랑함으로써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큰 때문이었대. 그녀의 그러한 뿌리 깊은 분노는 때때로 며칠씩 계속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그녀는 화가 치밀어 시어머니에게나 아이들에게도 마구 성미를 부렸으며 계획에 까지도 쟁기를 휘둘려 쫓아버리기도 했대.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 슬펐대. 그 해의 수술을 끝내고 소장료를 내는 날은 바로 그녀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였대. 그녀는 그 해에도 수술을 하느라고 곤욕을 치렀으며 사내 아이가 어머니를 돕는 이외에 그녀의 사촌 시숙이 하루이틀 거들어 주어서 탈곡을 끝냈대. 마침내 소장료를 내는 날이 왔대. 그날 그녀는 남편이 무척 그리웠대. 탈곡장 한옆에는 나락더미가 있었는데 그 곁에 지주의 대리인인 마름이 서있었대. 마름은 회색 비단옷을 입은 키가 큰 사나이였대. 얼굴은 크고 네모 좋으며 아주 잘 생긴 데다가 기쁨도 있어 보였대. 그의 점잖은 태도는 그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대.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향해 반점 혹은 아주 무거운 듯 내리깔려 있었대. 그는 그처럼 무겁게 내리뜬 눈꺼풀 사이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대. 그는 그녀의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떠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그녀는 느꼈대. 오늘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마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며 어떠한 여성이건 혼자 있는 여자라면 결코 무심히 보아 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태도와 심경과 육체와 환경까지도 알고 싶어 하는 사나이라는 것을 알았대. 그는 커다란 몸집과 반듯하고 네모난 얼굴 그리고 그 얼굴 가득히 그를 뜻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쾌활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개가 살고 있었대. 그가 점잔을 가상하고 세법 허물없이 말을 걸어주는데도 소작인들은 모두 그를 미워 했대. 누구든 그의 어떠한 말에건 반대하는 말이라도 알려지면 그는 커다란 몸집과 커다란 두 주먹을 번개같이 휘두르며 마구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소작인들은 몹시 그를 두려워 했대. 만약 그가 내리뜨고 있던 눈을 다시 지켜뜨기라도 하면 결코 잔인하게 빛나는 눈은 여간 무섭지가 않았대. 그렇지만 아무 군소리 없이 그에게 사례나 소작료를 바치고 큰소리를 웃어주기라도 하면 소작인들에게 한두 마디의 농담도 했대. 물론 소작인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건 억울한 심정이기긴 했지만 그런데도 웃지 않을 수가 없었대. 그만큼 그에게는 사람을 구슬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았대. 이와 같이 사람을 잘 구슬릴 줄 아는 마름은 그날 어머니의 집에 와서도 퍽 상냥하게 웃었대. 남편 없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그는 아들애를 불려놓고 짐짓 다정하게 말했대. 내가 어른 대신 밭일을 하니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가 안 계셔도 괜찮으시겠구나. 사내아이는 조그만 몸을 비비꾸며 부끄러워 했으나 이내 웃으라며 좋아라 했대. 그래요 난 내 목순 해요. 그는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침을 탁 뱉 뱉 뱉 뱉 뼈가 앙상한 정강이 위에 발을 얹고 마치 어른이나 된 듯이 으스댓 마름 웃음 터뜨렸대.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아이를 번갈아 보며 친절한 듯이 웃어보였대. 어머니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대. 그녀는 마름에게 차를 내고 손수 따라주었대. 손님에게 차를 내는 것은 언제나 하는 그들의 예법 이었대. 그때 어머니는 마름의 눈을 보았대. 너무 가까이 그의 눈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름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그녀 자신도 모르게 굶주림으로 타고 있는 성열이 담겨 있었대. 마름은 그녀의 열기를 눈치채고 그녀를 바라보며 흠칫하고 몸을 움츠렸대. 그는 찻잔을 잡을 때 그녀의 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슬쩍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닿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그의 어도도 알아챘대. 그녀의 비는 불꽃이 튀고 있었대. 그녀는 부끄러운 나머지 서둘러 그의 앞을 물려나왔대.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도 알 수가 없었대. 그녀는 그녀는 급히 나락 나락 더미 있는 데로 가서 분주 서둘러 댔으나 갑자기 자기 자신이 무서워져서 낮은 소리로 아들아이에게 말했대. 얼른 가서 큰아버지 들어 빨리 오셔서 좀 거들어 줍시사고 말씀드려. 그녀는 여전히 허덕이며 마음속으로 중얼 그렸대. 시하 주부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시하 주부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러나 우쭈려진 아들아이는 금방지게 입만 까불고 있었대. 내가 있잖아요. 내가 도울게요. 큰아버지가 와서 무엇을 해요? 내가 있는데? 이 말을 듣자 마름은 두둑하게 살찐 무릎을 치며 커다랗게 웃었대.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아이를 은근히 이용할 셈으로 암 그렇지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나무 돈 받지 안아도 될 거야 하고 말했대. 아들아이는 더욱 신이 나고 기운이 솟았대. 어머니가 다시 힘없는 소리로 그래도 큰아버지가 계셔야 해. 가서 오시라고 해라. 하고 말하자 아들아이는 어머니의 지친 말소리에 대항해서 마구 소리 질렀대. 싫어요. 난 오란말 안할래요. 나도 이젠 어른인데 뭐. 이렇게 말하고는 말을 가지고 왔으는 사뭇 뽐내며 나락을 되었대.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대. 사실인적 어머니 역시 왠지 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던 것이대. 소장료 되는 일이 끝나자 그녀는 다시 마름에게 수수료를 주기 위해 나락을 되었대. 그러나 마름은 점잖게 이를 거절하고 나서 그의 길고 고든 윗입술을 침으로 죽이며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았대. 이때 그들 주위에는 어린아이들과 조마 밑의 창문 곁에서 꾸벅 꾸벅 졸고 앉아있는 노파 뿐이었대. 마름이 점잖게 말했대. 그만두세요. 주인 양반도 안계시는데 여자 혼자 손으로 지은 농산대요 뭐. 지주에게 낼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녀는 갑자기 감미로운 아픔과 함께 두려움을 여겼대.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마름에게 수수료를 받아달라고 애원했으나 그는 끝내 수수료도 받지 않았대. 그는 마침내 말질하고 있는 그녀의 손에서 말을 빼앗아 나락을 도로 나락 더미에 쏟아넣고 말을 수만큼 미련해 버렸대. 그녀는 더이상 그에게 권할 기력이 없었대. 그의 미끈한 얼굴이며 웃고 있는 태도가 그의 값비싼 회색 비단옷에 쌓여 있었고 눈부신 가을 햇빛이 마구 그에게 퍼부어지고 있었으며 어떤 알지 못할 은밀한 힘이 그녀를 휩싸 혓바닥이 불꽃 속에 활활 타고 있는 것만 같았대. 그녀는 마치 수처녀처럼 얼굴을 붉기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대. 마름은 나락을 도로 쏟아버리고는 그의 두툼한 입술을 숙이고 살짝 웃으며 인사를 하고 갔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커먼 맨발에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누덕 누덕 끼운 무명배 저고리를 왼손으로 비틀어 쥔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서있을 따름이었다. 마름이 저만큼 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같은 순간에 마름도 뒤를 돌아보다가 그녀와 시선이 딱 마주 쳤대. 그는 다시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제 갈길로 가버리고 말았대. 그 후로 그녀는 그런 모양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수천번이나 뉘우쳤지만 그때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들아이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안 받아가지 뭐예요? 그 사람처럼 수수료 받아가지 않은 마름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어머니는 참잡고 부엌으로 들어갔대. 그녀는 지금 일어난 일이 거의 꿈만 같았대. 아들은 어머니를 쫓아오며 큰 소리로 말했대. 자기 몫을 받아가지 않는 마름은 착한 사람이지 어머니? 그녀는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대. 아들아이는 다시 그렇지 뭐야 어머니? 하고 때를 쓰듯 하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응급결에 대답했대. 어 그래 착하고 말고 아들아이는 또 찌꺼려 댔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난한지를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선 아무것도 받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어머니? 어머니는 소뚜껑을 손에 든 채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아들아이의 얼굴을 못박은 듯 쳐다보았대. 문득 가슴이 이상하게 설려며 감미로운 아픔으로 열이 나고 부끄러워졌대. 그런데 마름은 내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을 뿐 아들아이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대. 마름은 그녀의 정녀를 잊을 수가 없었대. 그는 무어라고 구실을 붙여가지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로 다시 찾아왔대. 구실인 즉 소장료에 관한 영수증을 잘못 써주었다고도 하고 누구에선가 받은 소장료의 말이 모자라 지주에게 야단을 맞았다고도 했대. 마름은 마을로 오면 올해 그녀의 사촌 시숙집에 들렸대. 시숙의 집은 그녀의 집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들려는 것이었대. 또 그때마다 다른 지방에서 잘 된다고 정평이 나있는 새로 나온 면하시라든지 밭을 기름지게 하는 석회비료 같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대. 그러나 사촌시숙은 마름이 자주 찾아오자 여간 당황해 하지 않았대. 처음에 사촌시숙은 마름이 자기를 골려줄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지레급을 집어먹었으나 다음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아 더욱 걱정이 되었대. 그는 마누라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 아직까지 전혀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굉장히 엄청난 흉계를 꾸미는 모양이야. 사촌시숙은 마름이 오기만 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의 일거일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밭일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며 마름이 얼른 가수기만 기다리고 있었대. 특히 마름은 자기를 해치리면 해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혹시 대습이 소홀하지 않나 싶어 몹시 마음을 썼대. 물론 사촌시숙 내외는 마름의 눈시울 밑에 밑거름을 타는 그의 시선이 지닌 비밀을 알턱이 없었대. 마름의 시선은 길건너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쏠리고 있었던 것이대. 만약 어머니가 자기 집 문앞에 보이지 않그나 하면 마름은 곧 돌아가 버렸대. 그러나 어머니가 행여 문앞에 나와 있기라도 하면 그는 언제까지라도 사촌시숙 댁 문앞에 늘어붙어 어머니를 건너다 보며 부자연스럽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대. 아니 뭐 나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을 참 흥취있는 일이야. 입으로는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눈은 줄곧 어머니가 앉아 시를 잡든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길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대. 그 사이 대신은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대. 겨울로 접어든 것이대. 마른 땅에 심어놓은 보리는 싹이 도드려 비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그 얼마 안되는 틈을 이용하여 집앞에 앉아 겨울옷을 깨매기도 하고 신발을 새로 만들기도 했대. 딸아이는 시력이 나빠서 그런 일은 전혀 거들지 못했던 것이대. 어머니는 따뜻한 햇볕에 몸을 재며 노팔 말소리와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를 반은 듣고 반은 꿈을 꾸고 있었대. 햇볕에 그을은 피부는 알맞게 노릇게 했으며 입술은 조용히 닫혀 있었고 갑비 쓴 새까만 머리는 유난히 반짝 그렸대. 요새는 비교적 한가해서 날마다 머리를 빗을 수 있었대. 더욱이 요즘 들어 그녀는 조금 젊어 보였대. 사실 그녀의 나이는 아직 서른다섯도 채 되지 못했대. 어머니는 길건너편에 마름이 앉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대. 그러나 그녀는 얼굴을 들지 않았대. 때때로 마름의 시선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면 그녀는 몸을 일으켜 그가 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대. 길건너라지만 길러비는 겨우 2,3피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들. 그녀는 어찌해서 마름이 거기에 와 있으며 또 자기를 보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었대. 그리고 그녀도 그를 잊을 수가 없었대. 겨울 동안에도 역시 어머니는 마름을 잊을 수가 없었대. 마름이 어떠한 생각을 품었건 그가 마을에 오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었대. 건조한 서북풍이 휘몰아치고 눈도 많이 쌓이는 한겨울이 된 것이었대. 어머니는 마름을 잊어보려고 했으나 어쩐지 잊혀지지 않았대. 다시 새해가 되었대. 어머니는 예년과 같이 장에 가서 곡식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언어를 지폐로 바꿔가지고 다른 대수인을 찾아갔대. 그녀는 다시 남편이 보내는 것처럼 편지를 쓰게 했대. 마을 사람들은 또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남편이 보낸 돈을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들었대. 이번에도 역시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여러가지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녀의 허전한 마음은 누그러지게 하시는 못했으며 자기의 자부심 조차도 그녀의 마음에 안정을 주지는 못했대. 침착하고 냉담한 얼굴로 대수인이 읽어주는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 가지고 온 편지를 불이 타고 있는 화덕에 던져 태워버렸대.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의 조그만 서랍을 열고 거기서 세통의 편지를 꺼집어내어 그것마저 불화궁의 속에 던져버렸대. 세통의 편지는 남편이 나간지 오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대. 이것을 본 아들아이가 놀라서 물었대. 어머니 왜 아버지 편지를 태워요? 그게 아버지 편지지요? 어 그래 맞아. 어머니는 아주 차디차게 대답하고는 이걸 그리는 불꽃을 보고 있었대. 그걸 그렇게 태워버리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아들에는 울먹거리며 말했대.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니? 너는 내가 아버지 주소를 잊어버린 줄 아나 보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대. 이렇게 하여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 버린 것이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통빈 채로 마냥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의 편지를 태워버린 다음 날 어머니는 장터로 나갔다. 집회를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는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웬만한 일은 사촌 시숙 손을 빌리지 안 거스도 혼자 할 수 있었대. 집회를 막 언어 열리지 바꾸어 돈을 좀 바꿨어요. 그녀는 여기서 말을 끊었대. 남편에게서 부쳐온 돈이에요 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었으나 말이 목구멍에 걸려 그 이상 더 나오지 않았던 것이대.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는 눈을 지켰두며 이렇게 물었대. 그의 눈이 그녀의 대답을 사뭇 재촉하고 있었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려고 생각했대. 은이나 은도금을 한 핀을 하나 사려고 해요. 하나 있던 게 오래 썼더니 낡아서 부르져 버렸어요. 어머니 머리에 꽂는 핀이 부르진 것은 사실이었대. 그렇지만 이런 대답을 숨김없이 찌그린 것은 아무래도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대. 그녀는 마름과 떨어져서 걷기 시작했대.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모르지만 거리에서 외관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했대. 거기에다 마름은 어딘지 눈에 띄는 풍채를 하고 있었으며 키는 보통 사람보다 컸대. 얼굴은 모가 나고 눈깔이 휘었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에게 주의를 쏟고 있었대. 마름은 그녀의 뒤에서 조금 떨어져 걷고 있었대. 어머니는 겸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갔지만 뒤에서 사람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대. 어머니는 문득 마름에게 한 말을 사실로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 그녀는 은방으로 들어가 은을 입힌 구리핀이 있느냐고 물었대. 주인이 핀을 찾는 동안 그녀는 잠시 진열장에 있는 은 귀걸이를 만져보았대. 그때 마름이 갑자기 가게로 들어오더니 은방 주인에게 물었대. 이 은 귀걸이 얼마요? 마름은 어머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딴전을 피우고 있었대.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은이 얼마나 되는지요? 무게를 달아서 파는 것이니까요. 정직하고 공정하게 파는 것이 저의 임무입지요. 주인은 핀 파는 일을 뒤로 미루었대. 비단옷을 입은 사람을 보자 첫눈에 비싼 물건을 살 것이라고 눈치챈 주인은 푸른 무명옷을 입은 시골 여자를 잠깐 뒤로 제쳐놓은 것이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대담하고도 은근한 마름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려버렸대. 사나이는 은방 주인이 귀걸이를 작은 서울에 다는 동안 묵묵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두 돈 반입니다. 은방 주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타일러듯이 덧붙였대. 그런데 부인에게 귀걸이를 사주시면서 쌍가락지는 왜 같이 사주시지 않으십니까? 여기 귀걸이에 맞는 가락지가 두 개 있었지요. 이건 어느 여인에게도 마음에 드는 훌륭한 선물이랍니다. 마름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아무렇게나 말했대. 그럼 그것도 같이 사주시오. 그는 다시 웃으며 말을 이었대. 그런데 그건 우리 마누라에게 사주는 게 아니라오. 아내는 여섯 달 전에 죽었답니다. 은방 주인은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식을 팔게 된 것이 기뻐 급히 반지를 저울에 올려놓으며 말했대. 그럼 새로운 부인에게 주시지요 모. 마름은 더 이상 대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째 은방 주인이 그것을 싸는 것을 쳐다보며 입술을 죽였대. 그는 시골 여자가 거기 있는 것을 알은 채도 하지 않고 종이에 싼 반지를 들고 나가버렸대. 사나이가 등을 돌려나가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대. 마름이 산 장식품은 그녀가 좋아했고 또 소녀 시절부터 무척 갖고 싶어하던 물건들이었대. 뿐만 아니라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샀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물건이었대. 그런데 실은 돈은 딴 데 다 써버려 사지도 못했대. 수다쟁이 과부대는 요새도 심심하면 이렇게 묻는 것이었대. 애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그 반지는 어디 있어요? 조각이 어떤 무늬인지 좀 보여줘요. 이렇게 추궁당하면 어머니는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니었대.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꾸며댔대. 음방에서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라든가 혹은 반지를 어디에 두었는데 지금은 어느 구석에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군요. 이렇게 여러 번 변명을 해오던 터였대. 그런데 올해는 그 수다쟁이 여자가 또 심술굳게 물었대. 그런데 왜 반지를 아직 한 번도 안 끼우?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했대. 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애 아버지가 오는 날 끼죠 뭐. 어머니는 핀을 사서 머리에 꽂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아름다운 은상신구를 생각하고는 다시 한숨을 쉬었대. 하지만 애써 번 돈으로 그러한 사치품을 살 용기는 나지 않았대. 이제 와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든 무슨 상관이랴 싶었대. 생겨먹은 그대로면 뭐 어떠랴 싶었대.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좀 서글퍼줬대. 이었고 그녀는 창거리의 문을 나와 신장로에서 마을에 이르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대. 집에 가서 음식의 위로를 받고 싶었대. 요즘 그녀의 육체적 즐거움은 먹는다는 것뿐이었대. 문득 겨울의 열번 석양 속에 아까의 그 사나이가 나타났대. 석양을 등진 그는 검고 우뚝하게 서있었대. 근처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대. 농부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대. 공기는 밤소리를 머금어 주었으므로 꼭 나와야 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이는 거기 있었던 것이대. 그녀는 그에게 손목을 잡힌 채 그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대.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수곳이 서있기만 했대. 그러자 사나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구름이를 집어 다른 손으로 자기가 잡고 있는 그녀의 손에 억지로 밀어넣었대. 뒤이어 그녀의 손가락을 펴서 그것을 쥐어주고는 이렇게 말했대. 이건 아무 다른 사람 아닌 부인을 위해 산 것입니다. 오로지 부인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부인 것이니 가지세요. 그러고는 사나이는 성벽 아래 드리워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대. 은장신구를 받아준 채 그녀는 거기 혼자 남아있었대. 제 정신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소리 지르며 그의 뒤를 쫓아갔대.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그러나 이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대. 그녀는 성문 안으로 뛰어들어가 상점에서 비치는 불빛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그는 없었대. 이렇게 어둠이 깃든 때 더 먼 거리에까지 뛰어가 그의 얼굴을 보기는 쑥스러운 일이었대. 그녀는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성문 앞에 우둑헌이 서있었대. 성문을 지키던 파수꾼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대. 부인 성밖으로 나가시려면 빨리 나가시어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공산당이라는 새 도둑이 생겼어요. 그녀는 다시 집으로 가는 길로 되돌아서 작은 언덕을 가로질러 골짜기로 내려갔대. 얼마 후 그녀는 장신구를 품속에 넣었대. 해가 지자 둥근 달이 차디차게 빛나며 떠올랐대.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 또한 졸고 있었지만 큰애만은 자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자 반색을 하며 소리질렀대. 어머니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찾으러 갈까도 했는데 동생들과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가기가 못했어요. 아들아이는 마치 자기 자신을 어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으나 그녀는 웃을 경황이 없었대. 그랬니? 겨우 돌아왔단다. 어쩐지 몹시 고단하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찬 것을 그대로 먹었대. 장신구는 그대로 그녀의 품속에 간직한 채로 저녁을 먹은 뒤 침상을 돌아보니 촛불 밑에 아들애가 자고 있는 것이 보였대. 그녀는 커튼을 치고 책상 옆에 앉았대.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어 보드라운 종이를 끌려보았대. 반지는 하얗게 반짝거렸으며 귀걸이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귀걸이에는 가늘고 섬세한 세 개의 줄이 달렸고 그 끝마다 작은 장난감 같은 것이 달려있었대. 그녀는 거친 손으로 그것을 집어 찬찬히 들여다보았대. 첫째 줄에는 조그만 생선, 둘째 줄에는 귀여운 방울, 그리고 셋째 줄에는 작고 끝이 뾰족한 별이 달려있었대. 모두가 아름답고 교묘하게 조각되어 있어 어느 여자에게나 마음에 들게 생겼대. 거친 갈색의 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을 만져보기는 생전 처음이었대. 그녀는 앉아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그것을 다시 종이에 쌌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었고 그 사나이에게 되돌려줄 수도 없는 일이었대. 어머니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으나 잠을 잃을 수가 없었대. 방이 습하고 추워 몸은 자리 찼지만 그녀의 양볼만은 뜨거웠대. 오랫동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간신히 얕은 잠이 들었대. 그녀는 어떤 이상한 물건이 반짝거리는 꿈과 사나이의 뜨거운 손길이 그녀의 몸을 스치는 꿈을 꾸고 있었대. 제 10장 단 한 번의 실수 그 해 봄동안 어머니는 마름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기억하고는 있었대. 그리고 첫여름의 한동안까지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보루이삭이 엷은 금빛으로 변해가고 그녀가 뿌린 벼가 파랗게 싹이 텄다. 연한 뜬잎을 탐내는 새들을 쫓기 위해 시어머니가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집 가까이에 모짜리를 만들어 놓았대. 그르는 동안 어머니의 정렬은 여전히 이글이글 타고 있었지만 묵혀두는 수밖에 없었대. 그르던 첫여름 어느 날 바람도 먹고 그중과는 다른 부드러운 더위가 찾아왔다. 매미들은 날카롭게 사랑 노래를 부르다가 그 절정을 넘으면 차차 느려져 힘이 빠지다가 마침내는 그만 뚝 그쳐버린다. 계곡에는 태양열이 마치 맑고 뜨거운 술처럼 퍼부어지고 있었대. 이 조그만 마을길에 깔린 따뜻해진 돌이 빨아들인 태양열을 다시 뱉어놓았대. 아지랭이는 희미하게 반짝이며 돌 위에서 아롱그렸대. 이러한 열과 속을 어린애들은 땀으로 빛나는 미이근한 알몸뚱이를 드러낸 뛰어놀았대. 바람이라고는 한숨도 없었대. 문턱에 서있던 어머니는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이렇게 갑자기 더위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막내 아이는 목가로 뛰어가 물속에 들어앉아서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있는 곳까지 오라고 소리지르다 말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맏아들은 우쩍어리를 벗어붙이고 바지를 높이 걷어올린 채 챙이 넓은 대삭값을 쓰고 새로 옥수수 싸기는 밭으로 갔다. 전에 아버지가 쓰던 삭값이다. 딸아이는 어두운 것이 좋아 집안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애가 거기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 노파만이 더위를 즐겨 양지 쪽에 앉아 있었대. 우쩍어리까지 훌떡 벗어붙인 채 시들어 빠진 육신을 드러내놓고는 그 푸석해진 뼈에 햇볕을 흡수시키고 있었대. 뿐만 아니라 가슴 위에 바싹 마른 껍질 조각처럼 달린 적 가슴도 햇볕에 쬐고 있었대. 노파는 며느리가 문턱에 있는 것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 아가, 나는 여름에 죽는다면 조금 더 두렵지 않겠대. 햇볕은 나와 같이 넓은 빠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와 뼈처럼 좋은 것이거든. 어머니는 외부로부터 열을 견디지 못할 만큼 몸속이 열로 가득 차있었대. 타는 듯한 피는 혈관을 통해 폭발이라도 할 것 같았대.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대. 잠시 나가서 논에 물을 대야겠어요. 오늘은 너무 더웠어요, 어머니. 그녀는 괭이를 들고 빈 물통을 어깨에 맨 채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대. 논보다 조금 높은 곳에 연못이 있었대. 날씨가 덥기는 했지만 거리에서처럼 숨막히고 답답하지 않아 그녀는 기분 좋게 걸었대. 점심 후여서 남자들은 모두 쉬고 있었대.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럴 수 있었대. 일찌감치 밭에 나왔던 사람들도 일을 하기엔 너무 더워. 여기저기 그늘을 찾아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대. 그들은 파리를 쫓기 위해 모자를 얼굴에 덮고 있었대. 그 옆에는 더위와 졸음에 녹원해진 소가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대. 그래도 어머니는 더위쯤은 이겨낼 수 있었대. 그 열은 자기 혈관 속이나 벽 사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대. 그녀는 얼마 동안 모자리에서 일을 했대. 좀 높은 쪽의 논두렁에서 목까지 좁다란 고랑을 호미로 파고 다시 모스의 가상자리로부터 자루 달린 물통으로 물을 퍼다가 파놓은 고랑에다 자꾸 부었대. 몇 번이고 고랑에 물을 퍼붓고 나서 그녀는 모자리의 헐기 차차 검고 축축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대. 마치 목말라 하는 생물에게 물을 주어 생명을 되살리는 것 같이 느껴졌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그녀는 허리를 펴고 물통을 내려놓았대. 푸른 연못가에 가서 좀 앉아 쉬기 위해서였대. 그녀는 연못가에 앉으며 마을에 있는 북쪽을 바라보았대. 그때 어떤 사나이가 자기 집 앞에 서서 노파에게 무언가 묻더니 다시 돌아서서 그녀가 앉아있는 연못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대. 그녀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를 짐작했대. 마름이었대. 마름이 가까이 오는 동안 그녀는 자기는 아직도 그가 준 장신구를 간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대. 그리고 그것들을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귀걸이와 반지를 찾아다가 마름에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 대낮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것이며 또 노파도 햇볕을 받으며 낮잠도 사지 않고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녀는 즉각적으로 판단했대. 그러는 사이에 사나이가 다가왔대.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지위로도 그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또 남자 앞에 여자의 몸이라 천천히 일어났대. 그러나 마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대. 부인, 나는 다만 올해 농사가 어떤지 보러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밭의 수확구나 대충 알아볼까 하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눈은 그녀의 몸을 아래위로 훑고 있었대. 그녀는 더워서 우쩍오리 하나에다 푸른 헝거풀어 기운 바지만을 입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얇아진 그녀의 옷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대. 마름은 또 그녀의 갈색 면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대. 그녀는 겁을 집어먹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대. 밭은 저편에 있지 않아요? 보면 아시잖아요. 그는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밭을 건너다 보고는 도시 사람이 말하는 태도로 즐거운 듯 말했대. 잘 됐군요 부인. 올해보다 훨씬 좋지 못했던 해도 있었지요. 그는 접혀진 작은 책을 꺼내어 그녀가 생전 처음 보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 그 위에 무언가를 적었대. 그 막대기는 대서인이 하듯이 잉크를 찍지 않아도 그냥 검게 써지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마름이 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반은 신기하고 반은 감동되었대. 그녀는 이렇게 유식하고 훌륭한 남자가 보아서는 안 될 자기 같은 여자를 쳐다보아 준 것을 생각하고 자부심마저 느끼는 것이었대. 그래서 이번만은 귀걸이와 반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대. 마름은 쓰기를 마치자 미소를 띈 채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에게 말했대. 틈이 생기면 댁의 보리밭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것이 댁의 것이고 어느 것이 사촌의 밭인지 항상 잊어먹거든요. 저 언덕 주위에 있는 게 저의 밭이에요. 하고 그녀는 달갑지 않은 듯이 대답하며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다시 괭이를 집을 자세를 취했대. 언덕 주위라고요? 그는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입술을 매만지며 다성하게 웃어보였대. 부인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는 이제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녀를 쏘아 보았대. 그의 시순에는 어딘지 그녀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대. 그녀는 여자들이 사나이들과 같이 걸을 때처럼 괭이를 내려놓고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대. 햇빛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대. 발 아래 땅은 따뜻하고 잔디로 인해 부드럽고 푸르렀대. 그녀는 그러면서 갑자기 뜨거운 햇볕 때문에 온몸의 피가 상쾌하고 노곤해지는 것을 느꼈대. 그리고 무언지 모르게 자기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나이를 보는 것이 그녀에게 커다란 희열을 주었대. 그의 튼튼하고 하얀 목덜미가 땀에 빛나는 것이라든지 길고 부드러운 여름옷 속에서 움직이는 그의 몸이라든지 희고 깨끗한 양말과 검은 손으로 만든 신을 신고 있는 발을 보는 것이 그를 아였대. 그녀는 삼삭고 맨발로 걷고 있었대. 사나이 곁으로 가까이 가면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 향수라기에는 너무도 강한 사나이의 피와 살과 땀이 뒤섞인 냄새였대. 이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찌르자 그녀는 갈망에 몸부림쳤대. 그 갈망은 너무도 격렬한 것이어서 그 갈망은 너무도 격렬한 것이어서 그녀는 무슨 일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무척 두려워졌대. 그래서 풀이 난 좁은 길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떠덤떠듬 말했대. 시어머니께 부탁받은 것을 잊었어요. 사나이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온몸이 뜨거워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더듬더듬 말을 이었대. 꼭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어. 하고 그녀는 돌아서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나이 곁을 떠냈대. 사나이는 그녀의 뒤를 응시하고 있었대. 곧장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문턱을 넘어 후딱 안으로 들었었대. 모두들 낮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더위는 오후가 되자 더욱 심해졌다. 길 건너에 쓴 동서가 입을 벌린 채 앉아 졸고 있었고 막내 조카는 동서의 가슴에 안겨 자고 있었대. 늙은 시어머니 역시 고개를 숙이고 코를 박고 햇볕의 우통을 벗어붙인 채로 앉아 자고 있었대. 딸아이도 방에서 나와 찬돌을 베개 삼아 쪼그리고 자고 있었으며 막내 아이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다리를 쭉 뻗고 버드나무 아래서 잠들어 있었대. 갑자기 날씨가 변했대. 날이 어두워지자 더욱 고요해지고 더 심하게 타는 듯한 더위가 몰려왔대. 거대한 구름이 검고 무시무시하게 언덕 위로 피어올랐대. 그러나 구름의 가상자리는 그 내부의 이상한 빛으로 엄빛 같은 빛을 내고 있었대. 벌려의 울음소리도 새우는 소리도 모두 이 거대하고 무더운 침묵 속에 압도되어 부린듯 했대. 그러나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대. 그녀는 어둡고 고요한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았대. 사랑에 굶주린 강한 육체 속을 흐르는 피가 그녀의 귀에 쟁쟁 울려왔대. 이제 그녀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대. 도해지 여사라면 무슨 병일 것이라고 자기를 속일 수 있을 것이대. 그러나 그녀는 지금 자기를 속일 수가 없었대. 왜 그런가를 잘 아는 그녀는 그런 약속바른 짓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단순했대. 그래서 그런 굶주림이 만일 만족되지 못한다면 노후할 것을 깨달은 그녀는 지금까지의 생애에 없었던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대. 그녀는 그를 거절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 그녀 자신의 갈망이 사나이의 갈망과 같아진 것을 알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외쳤다.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 그가 나를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신음하면서도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온통 잠에 빠져있는 동네를 떠나 자기가 조금 전에 걸어온 길을 따라 밭으로 나갔대. 끝이 빛나는 거대한 검은 구름 밑을 따라 주위의 언덕은 검은 하늘 아래 한 끈 맑고 산뜻하고 푸르르 있었대. 그녀는 이러한 하늘 아래를 구부러진 오솔길로 걸어 나갔대. 오솔길의 세길에는 작고 허물어진 사당이 하나 있었대. 그 사당의 문 앞에 사나이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그녀는 사나이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대.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자 그녀는 문까지 따라가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대. 창이 없는 사당 안의 어둠 속에서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대.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도 사나이의 눈은 야수의 눈과 같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대. 그녀도 안으로 들어갔대. 희미한 빗속에서 그들은 서로 마주 보았대. 둘은 마치 꿈속의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내버려 두고 있었대. 가만히 서 있을 힘도 없었대.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대.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 망설였 대. 꿈속에서 깨어난 그녀는 사당 안에서 세 명의 신을 모셔놓은 것을 본 것이대. 똑바로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단정한 넓은 보살이 중앙에 있고 그 양쪽에 어린 두 시종이 있었대. 이 작고 품이 있는 두 신은 길가에서 기원을 하든지 밤을 지새는 여행인들을 위한 것이었대. 그녀는 옆에 놓아두었던 옷을 집어 신의 머리를 향해 던졌대. 그 쏘아보는 듯한 눈을 덮어 덮어 가려버린 것이대. 제 11장 돌아온 어머니 그날 밤 마치 먼 산에서 들리는 호랑이 울음같이 깜짝이 바람이 일더니 온 하늘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비구름을 몰아쳐 하늘은 삽시간에 캄캄해졌대. 뒤이어 소나기가 쏟아지고 쏟아진 소나기는 그날의 더위를 씻어내 주었대. 이었고 비가 묻고 안개가 그쳤을 때 맑고 시원한 새벽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잿빛 하늘에서 내려왔대. 갑작스런 폭풍우와 차고 촉촉한 바람은 마침내 노파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대. 노파는 안전체 너무 오래도록 잠이 들었던 것이대. 해가 지고 바람이 불어왔을 때 노파는 늙은 몸을 벌거벗은 채 바람을 쐬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해가 기울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밭에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말없이 집 안으로 들었었을 때 갑작스런 한기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침대에 누운 노파를 발견했다. 면허라 내게 귀신이 씌였구나 내가 몹쓸 바람을 쐬었나 보다 하고 노파는 신음을 하며 말라 쭈글쭈글한 손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대. 바싹 마른 노파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어머니는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 할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의 본색을 감추게 하고 그날 있었던 은밀한 범죄를 자기 마음속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차라리 다행한 일이었대.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대.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길래 빨리 집으로 오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밖에 마냥 앉아계시지 않나 해서 얼른 와보려고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하늘을 보시고 집으로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난 자고 있었단다. 아주 깜빡 잠이 들었지 뭐냐 깨어보니 해는 저버렸고 옴 몸이 송장처럼 싸늘에 서있더라 하고 노파는 울먹거리며 말했대. 어머니는 얼른 물을 데우고 생강과 약초를 풀어 노파에게 먹였대. 그러나 밤이 깊어 갈수록 노파의 열은 점점 높아갈 뿐이었대. 노파는 귀신이 가슴을 짓누르며 칼로 가슴을 파헤치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노라고 불평을 했대. 그리고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겁고 거친 숨소리만 내었대. 어머니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이 깊었대. 밤새 그녀는 노파의 곁에 짙게 앉아 까노를 했대. 물을 찾으면 물을 먹이기도 하고 이불을 걷어차며 몸이 불에 타는 듯 하다고 연방 소리 지르면서도 계속 오 안으로 부들부들 떨대는 이불을 덮여주기도 했대. 밤은 캄캄했다. 비는 초가 지붕에 억수로 퍼부었대. 여기저기서 비가 샜다. 어머니는 빗물이 새어나오는 구석에서 노파의 침대를 끌어냈다. 그리고 어린애들 잠자리 위에 갈대 돗자리를 덮어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온 밤을 부지런히 지내는 것이 어머니는 오히려 기뻤던 것이다. 날이 새었다. 노파는 더욱 위독해졌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정말 위독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어 사촌시숙을 불려오게 했대. 사촌시숙과 동서와 몇몇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대. 사람들은 숨을 쉴 때마다 괴로워하며 고열로 거의 의식을 잃은 노파를 보았대. 노파는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대.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이렇게 해드리라느니 소름 약을 써야 하느니 하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대. 그녀는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돌아가며 다 한 번씩 시험해 보았대. 그러다 노파는 잠시 의식을 회복하고 주위에 선 사람들을 알아보았대. 노파는 무거운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대. 귀신이 귀신이 가슴에 앉아서 죽을 때가 어머니는 얼른 노파의 곁으로 갔다. 무슨 말을 더 듣기 위해서였대. 그러나 노파는 말을 맺지 못하고 다만 떨리는 손으로 입고 있던 다해진 옷을 뜯기 시작했대. 누덕누덕 키운 옷 어머니가 키워줄 때마다 노파는 웃으며 저 옷이 다해질 때까지 더 살 수 있노라고 말하던 그 수위였대. 그런데 지금 노파는 그것을 뜯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려 노파의 입에 귀를 갖다 댔을 때 노파는 겨우 중을 그렸대. 이 옷이 다해져서 애 아범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로 의아한 얼굴로 상대방을 쳐다볼 뿐이었대. 그러자 큰아들이 입을 열었대. 엄마 할머니 얘기 난 알겠어. 할머니는 아버지가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세 번째의 수위를 입고 싶어 그러시는 거야. 할머니는 옷보다 더 오래 사시겠다고 말했잖아. 순간 노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대. 큰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모진 노인네야. 늙은이가 어쩌면 저렇게도 세심하고 용감할 수 있을까. 평소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야. 하고 모두들 감탄했다. 노파의 올빼미같이 움푹 뺀 얼굴에 일순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노파는 다시 한 번 더 헐떡거리며 입을 열었다. 옷이 다 돼서 입을 때까지 난, 난 안 죽는다. 일각일초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빨리 옷감을 사와야 했다. 어머니는 사촌 시숙에게 부탁했다. 제일 질긴 빨간 무명을 끊어다 주세요. 돈은 우선 동서관에 주세요. 그럼 내일 드리겠어요. 그녀는 죽어가는 늙은 시어머니에게 제일 좋은 옷을 지어 입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이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들고 조용해진 틈을 타서 그녀는 마당에 묻어두었던 돈을 꺼냈다. 늙은 시어머니를 편안히 돌아가게 하는데 충분한 돈을 반했다. 그녀는 이렇게 분주하다는 것을 핑계로 마름과의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 한동안의 기억을 마음속의 은밀한 곳에 깊이 묻어둘 수가 있었대. 그래서 어머니는 바쁜 것이 좋았대. 뿐만 아니라 금세 어디에서든 뛰어나올 것도 같은 그 일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상냥스럽게 만들고 무슨 일에건 성심성의껏 하도록 만들었대.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녀는 그 비밀의 순간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대. 연이틀 동안 그녀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스스로 필요하려고 애를 썼다. 아이들한테도 화도 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다. 사촌 시숙이 옷감을 끊어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는 옷감을 노파의 희미에서 가는 눈앞에 갖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노파는 시시각각으로 귀가 멀어져 갔으며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옷을 만들게요. 노파는 다부지게 대답했다. 오냐 난 죽지 않는다. 그러나 노파는 이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대. 숨도 겨우 쉴 정도였대. 노파의 목구멍에서는 안타깝게도 끄르륵끄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대. 어머니는 잽싼 솜씨로 바느질을 했대. 제일 좋고 화려한 옷감으로 수위를 짓고 있는 것이었대. 그것은 신부의 옷처럼 빨간 옷감이었대. 노파는 눈치에 어머니를 바라보았대. 노파의 희미한 눈은 어머니의 무릎에 펼쳐진 눈부신 옷감을 응시하고 있었대. 이제 노파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대. 심지어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사람의 젖이 좋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인정많은 여자가 사발에다 자기 젖을 짜서 노파에게 먹이려고 했으나 그 따뜻한 젖마저도 노파는 넘기지를 못했대. 다만 한움큼의 바람만이 그녀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대. 노파는 수위가 다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한눈도 팔지 않고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대. 이웃 사람들은 어머니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밥을 지어주었대. 이리하여 하루낮이 꼬박 끌리고 밤이 되어서야 옷이 다 지었었대. 사촌 시숙과 동순은 옷이 다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대. 이웃 사람들도 더러워 있었대. 아니 온 마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기느냐 죽음이 이기느냐의 싸움의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대. 드디어 싸움은 끝났대. 붉은 수위가 먼저 완성되었대. 사촌 시숙은 노파를 일으켜 안쳤대. 어머니와 사촌 동서가 썩은 나무 등글같이 말라서 밤색이 다 된 노파의 싸늘하게 식은 몸에 깨끗한 새옷을 입혔다. 노파는 그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대. 말은 못하지만 다시 뉘어지자 임종의 마지막 숨을 쉬었대. 평생의 소원이든 세 번째의 수위를 입었다는 기쁨으로 눈을 한 번 크게 떠보고 입가에 열 번 웃음을 지으며 행복한 듯이 죽어갔다. 장사가 끝났다. 어머니에겐 이젠 바쁜 일도 없어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분주했다. 밭에 나가수는 그준보다도 몇 값을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시작해 놓은 일을 큰아들이 하려고 들면 어머니는 큰 소리로 화를 내곤 했대. 그만둬라.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다 내 탓이야. 생각하면 뼈에 사무치게 원통하구나. 내가 나쁜 년이지. 그처럼 폭풍우가 내리치고 시커먼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덮었을 때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려야 했을 텐데 다 내가 미친년이 돼서 그랬다. 이 말이 온 마을에 퍼졌다. 어머니가 노파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노파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린다고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대. 저렇게 착한 며느리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를 위로했대. 너무 그리 상심하지 말아요. 그만큼 사셨으니 돌아가실 나이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에겐 다 제명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때부터 다 명이란 정해지는 건데 누구든 제명대로 살았으면 그만이지 슬퍼할 거 없지 않아요? 자, 힘을 내요. 댁은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만 그쳐요. 그러나 어머니는 두려움과 침울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만일 그녀에게 그러한 불안을 감출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머니에겐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 폭풍을 치던 날의 기억이 어느 사이에 그녀의 숨은 마음 한구석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녀는 며칠 동안이나마 바빴던 것이 좋았고 심지어 노파의 죽음까지도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생각했다.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런 일을 모르시고 돌아가시길 잘했지. 한 달이 지나갔다. 어머니는 불안했다. 이어서 또 두 달이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나갔다. 수수대가 되어서 곡식을 거둬들였다. 하루하루의 고된 노동의 그늘 밑에 숨어있던 그녀의 두려움은 이제 확실해졌대. 이젠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대. 그녀는 자식이 있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또 동네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여자로서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대. 그녀는 그 폭풍을 치던 날의 자기의 어리석은 정녀를 저주했대.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갈구하던 육체, 다만 그 한 가지의 굶주림에 몸을 내맡긴 자기의 정신, 이것이 그 순간에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대. 남자의 육체, 건강하고 정력적인 그의 육체, 꿈에선 듯 다른 결과를 바랄 수가 있을 것인가. 밤이면 그녀는 혼자 남모르는 공포에 시달렸대. 실로 그것은 귀괴한 모성이었다. 어쩌다 몸이 불편할 때가 있어도 어머니는 감히 그것을 나타내질 못했다. 이때까지는 임신을 해도 한 번도 입덧을 한다든지 한 적이 없는 그녀였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숟갈의 음식도 사귀지 못하고 구역질 만났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뱃속에 뿌려진 씨가 잡초의 생명력처럼 너무 거칠고 거세어서 자기의 몸속에서 내 알개를 치며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낼 수 없었대. 밤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있었대. 너무도 불안해서 누울 수가 없었대. 그녀는 속으로 신음소리를 냈대. 아, 제발 다시 홀몸이 되었으면 뱃속에 어린애가 없다면 다시 옛날같이 홀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때는 침대 기둥에 목을 메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대. 그러나 그럴 수는 도저히 없었대. 어린애들이 있다. 그들의 잠자는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런 끔찍한 일은 할 수가 없었대. 더욱이 그녀가 죽을 이유를 캐내려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시체를 조사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한다. 살고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대. 이렇듯 괴로워하면서도 마름에 대한 어머니의 정은 식지 않았대. 때로는 그를 증오하면서도 어머니는 그가 그리웠대. 오히려 남몰래 자라고 있는 뱃속의 아이로 하여 그와 그녀와의 관계가 더욱더 경고하게 되었는지도 몰랐대. 그녀는 자기의 어리석은 굴복을 후회했지만 그럴수록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또 낮대로 그에 대한 열망은 식을 줄을 몰랐대. 어머니는 진정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때 그를 거절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그리웠고 아쉬웠고 또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발로 그를 찾아갈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었대. 남에게 들킬까봐 겁도 났대. 다만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대. 그러지 않고 그녀가 찾아 나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남자들이 흔히 그렇게 쓰곤 하는 돈을 바라고 가는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말하면 이제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일까. 그는 한여름 내내 마을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었어야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돌변에 있었다. 그는 딱딱하고 까다로웠다. 그의 몫으로 어마어마한 곡식을 받아갔다. 그의 태도가 이상했던지 큰아들이 물었대. 어머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저 아저씨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대. 내가 아니? 그녀는 알았다. 마름이 이제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추수 때의 잔칫날에도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 어머니는 몸을 씻고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과 하나밖에 없는 벗어내 노파가 죽을 때 준비해 두었던 구두까지 신고 잔치에 갔다. 그녀의 두 뼈만 그리움과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절망적인 공포로 맑게 빛나고 있었대.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바쁜 듯이 왔다 갔다 하며 억지로 유쾌한 듯 큰 소리로 말했대. 여자들은 그녀의 발갛게 상귀된 볼과 빛나는 두 눈동자를 보고 다들 놀랐대. 보통 때 남자 앞에서 그렇게 얌전하던 그녀가 큰 소리로 웃는 것이 놀라운 모양이었대. 그러나 마름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대. 그는 새로 비순 술을 마시고 있었대. 술맛을 보더니 한 농부에게 말을 붙였대. 이봐 이 술 말이야. 어떻게 한두어 통 나눠줄 수 없겠나. 술맛이 변하지 않도록 진을 그르고 꼭 봉해서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대. 어머니가 그의 앞에 왔을 때 그의 시선은 처음 보는 시골 여사를 보기라도 하듯 흘끔 쳐다보았을 뿐 딴 데로 시선을 돌려버렸대. 어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대. 이제 그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대. 그녀는 잔치 도중에 그것을 빠져나와 집으로 왔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언젠가 그가 준 폐물을 가만히 꺼냈대.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대. 그녀는 우선 몇 해를 두고 귀에 뚫린 구멍을 잘 보존하기 위해 꽂아두었던 철사고리를 떼고 귀걸이를 달았대. 그리고 딱딱하고 거센 손가락에 반지도 끼었대.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한 번 그를 보기 위해 잔치자리로 나갔대. 그녀는 남자들의 시중을 드는 여자들 틈에 끼어 한쪽 구석에 서 있었대. 그들 여자들 가운데에는 수다쟁이 과부도 끼어 있었대. 그 수다쟁이는 그날 따라 세신을 신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자기 발을 내보이다가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어머 난 또 누구라고? 어쩐지 기어코 폐물을 사셨네. 주인 양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차리고 나오셨군요. 하고 수다를 떨었대. 그 소리에 여자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며 웃어댔고 남자들도 여자들이 웃는 소리에 이쪽을 향해 미소를 보냈대. 그러자 말함도 웃음소리와 그 수다스른 재담에 먹고 있던 그릇에서 고개를 돌려 연신 입에 가득 집어넣고 턱을 우물 그리며 일부러 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대. 저 여자는 누구야? 그의 눈은 새빨개진 어머니의 얼굴에 떨어졌대. 그는 마치 모르는 여자란 듯 다시 자기 음식 그릇으로 고개를 돌렸대. 갑자기 얼굴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낀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수그리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구전 놀림 때문에 부끄러워 달아나는 줄로만 알고 또다시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일체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어린애들과 함께 나날을 보냈대. 그러면서 뱃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감수었다. 장사 어떻게 될 것인가? 어머니는 밤낮으로 그 일만 생각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일만 하는 채 했다. 곡식도 갈무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했다. 추석이 돌아왔다. 온 동네가 모두 그날을 즐기고 있었대. 집집마다 기쁨이 가득 찼고 동네의 좁은 길은 흥청망청 떠들썩했다. 어느 집이고 음식들은 풍성했다. 어머니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 송편을 조금 빚었대. 그날 저녁 달이 뜰 무렵이었대.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마당 앞 보드나무 아래 앉아 떡을 나누어 먹었대. 밝은 추석달은 환히 땅위를 비추고 있었대.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떡을 먹었대. 어린 것들 마음에도 어머니가 침울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대. 마침내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대. 어머니 아버진 죽었나봐요. 여태 돌아오시지 않으니. 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그게 무슨 방성맞은 소리냐? 아버지가 죽다니? 하고 꾸짖었대. 그러나 다음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갔대.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대. 간혹 아버지 찾으러 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밀시 뿌리는 일 끝내고 나서 어머니가 돈을 좀 주시면 떠나볼까 해요. 어쩌면 늦어질지도 모르니깐 겨울옷을 미리 등에 메고 가겠어요. 어머니는 그만 도로껏 붙어놨다. 그를 달래야 했다. 자 어서 떡이나 하나 더 먹어라. 그리고 몇 회도 기다려 보도록 하자. 너까지 그렇게 가버리고 나면 난 어떡하냐? 내 동생이 너만큼 클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야 하지 않겠니? 어? 이 말을 듣고 고집센 둘째 아들이 심술이 났던지. 형이 가면 나도 따라갈 테야. 하고 소리 지르고는 조그맣고 빨간 입술을 삐쭉 그리며 성난 눈초리로 어머니를 흘겨보았대. 어머니는 조용히 큰아들에게 달렸대. 그 봐라. 쟤까지 그런 말을 하잖니?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대.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대. 그녀는 생각했다. 이 5년 동안 나는 홀몸으로 살아왔어. 5년이라면, 그동안에 올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올만도 한 긴 세월이지 않은가. 5년, 남편은 죽었겠지? 나는 과부가 되고, 아니 벌써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었어. 그리고 마름은 호랍이야. 나는 과부고, 마름의 아내는 작년에 죽었다고 했어. 그때는 그래도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어서 그런 말을 건성으로 들었지만, 그렇다. 나는 과부임에 틀림없어. 그날 밤 그녀는 하늘 높이 솟은 보름달을 쳐다보고 있었대. 먼 하늘도 바라보았대. 어린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대. 온 동네가 잠들어 있는 밤이었대. 이따금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아주 조용한 밤이었대.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는 과부임에 틀림없다는 생각만이 또렷하게 느껴져 왔대. 만일, 만일에 그가 허락한다면 곧 결혼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뜻밖의 일로 사정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갔대. 큰아들이 한사코 그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대. 그는 맹렬하게 일을 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큰아들은 그날로 당장 아버지 찾으러 가겠다는 것이었대. 아들의 키는 벌써 아버지만큼이나 자랐대. 그의 몸은 침대처럼 곱고 말랐지만 탄력이 있어 보였대. 이제는 어느 모로 보든지 어머니가 말려서 그만둘 어린아이가 아니었대. 침착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라 한 번 먹은 마음은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만 같았대. 자, 이제 절 가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마을 이름과 일하고 계시는 집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버지 편지는 벌써 다 태워버리고 없는걸? 설날엔 아버지가 또 편지를 보내실 게다. 그때까지 기다릴 도리밖에 없구나. 어머니는 주소를 알고 계시잖아요. 글쎄 알고 있었다면 이 일 저 일 바쁜 일들이 겹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다가 그만 잊어버렸구나. 그러자나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해야 하는 건데 그것도 못했지 뭐냐. 아들은 도무지 알아들일 수가 없다는 듯 원망스런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울컥 화가 지밀었다. 그래, 널 그만큼 키워놓았더니 이제 어른 고시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나한테 집안일을 몽땅 떠맡기고? 어? 내가 이 어미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하지만 설날에는 편지가 올 테니 그땐 마음대로 하렴구나. 이점 되고 보니 아들도 하는 수 없었다. 당분간 자기의 소망을 보류해야만 했다. 그는 풀이 죽어 조용히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자기의 계획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실 그는 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어쩐지 쾌활한 사람일 것만 같았고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그러지 않아도 요 몇 해 동안 그는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걸핏하면 자기에게 화만 내는 어머니였고 자기의 말뜻을 알아주지 않는 어머니였다. 그럴수록 그는 아버지가 그리웠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 아무튼 빨리 무슨 수를 써야만 했대. 새해가 되었어도 편지가 오지 않으면 아들은 또 졸라댈 것이 틀림없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버릴까.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까. 처음엔 여자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꾸민 일이었대. 그러나 그동안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이 뿌리를 벗어 이젠 꼼짝할 수조차 없게 살아버린 것을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다시 스스로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자기 남편은 죽었거니 하고 속삭여도 보았다. 누가 들어도 그것은 고지 들을 만한 이야기였다. 그저 단순히 출타한 남자라면 자기 마을에나 자기 자식한테 자기 발로 한 번쯤은 돌아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자꾸만 그의 죽음을 되십을수록 그녀는 그의 죽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대. 그리고 굳게 믿었대. 남은 것은 아들과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이는 것뿐이다. 그녀는 다시 음내로 갔다. 이번에는 다른 대수인을 찾아갔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대. 제 친정 울키한테 오빠가 죽었다고 편지 좀 써주세요. 어떻게 죽었느냐고요? 오빠가 일하고 계시던 집에서 어떤 하인이 등불을 뒤집어 엎는 통에 불이 나서 자고 있던 오빠가 그만 불에 타 죽었답니다. 그래서 유골도 못 보낸다고요. 대수빵 영감은 올케 이름에다 그녀의 이름을 썼대. 그리고 발신인의 이름은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지어붙인 이름을 썼대. 다만 발신인의 주소가 그 음내가 아닌 다른 도시 이름인 것이 어쩐지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자기 일도 아닌 데다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만 했대. 그리하여 어머니는 구제되었대. 그러나 그녀의 구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름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대. 그녀는 무턱대고 여기저기서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전 지주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대. 거기 가면 마름의 거처를 틀림없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대. 그녀는 가르쳐 준 집을 향하여 정신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갔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이 도왔는지 그녀는 막 어떤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소리 지르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마름은 그녀와 그의 팔을 붙잡은 그녀의 손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니 왜 그래?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막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는 그녀의 팔을 부딪히며 언성을 높였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애원이라도 하듯 그를 바라보았대. 그는 이어 거친 소리로 말했대. 내일 것은 다 냈잖아. 그러자 그때 길을 가든 웬 남자가 그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대. 허, 자네 웬일이야? 예쁜 여자한테 걸렸군 그래. 그러나 그는 그 두꺼운 눈꺼풀을 쳐들지도 않은 채 그녀를 향해.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그 거칠 거칠한 흙손이 좋은가 본데 난 아주 질색이거든. 하고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 놀라움과 부끄러움으로 어머니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연사실했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 그러자 문득 어머니는 그가 준 폐물이 생각났대. 그것이 그가 의미하는 보수였대. 그렇다 그 보잘것없는 작은 음부치로서 그는 그가 서지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것이대. 이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대. 이렇게까지 된 이상 그에게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대. 마을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대.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풀이에서 중얼거렸다. 아직 울 때가 아니야. 울어도 좋을 때는 아직 멀었어. 그녀는 울지 않았다. 슬픔은 한없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슬픔을 참았다. 마음을 조사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며칠이 지났다. 마침내 아버지의 편지가 왔다. 그녀는 그것을 마을 대서인에게 보이려고 갔대. 아무래도 좋지 않은 기별인 것 같아요. 편지 올 때가 아닌데 편지가 왔으니 말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내놓으며 침착하게 말했대. 노인은 편지를 읽어내려갔대. 읽어내려가다가 말고 갑자기 그의 안색이 달라지더니 소리를 질렸대.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병이라도 낫답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하게 물었대. 노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들고는 그녀의 얼굴을 주시하며 엄숙하게 말했대. 죽었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치마로 얼굴을 뒤집어쓰고 울기 시작했대. 이제는 안심하고 울 수 있었대. 정말 남편이 죽은 것처럼 그녀는 거침없이 울었대. 외롭게 몇 해를 살아온 것을 생각하고 울었고 어쩌면 자기는 그처럼 팔자를 더럽게 타고 나서 남편도 없이 외로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울었대. 뱃속에 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도 서러웠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멸시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더욱 서러움이 북받쳤대. 지금까지는 아이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울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울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울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여자들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자식들이 모두 건강한데다 더욱이 훌륭한 아들이 둘씩이나 있지 않아요? 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불러다 어머니를 위로하게 했다. 두 아들은 어머니 옆에 다가섰다. 큰아들은 갑자기 병에라도 걸린 듯 창백한 얼굴을 한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작은아들은 어머니를 따라 큰 소리로 우러댔다. 이때 어머니의 울음소리보다 더 큰 통곡소리가 벼랑간 그 혼잡한 가운데서 들려왔다. 그것은 수다쟁이 과보의 울음소리였대. 그녀는 주위의 슬픈 존경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대. 나를 좀 봐요. 이 불쌍한 나를 난 당신보다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지 모른다오.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하고 그녀는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자기 신세 한탄을 했대. 새삼스럽게 옛날 일이 생각났던 것이대. 여자들은 놀라서 이번에는 그녀를 달래었대. 이렇게 한참 소라상을 이루는 가운데 어머니는 그곳을 빠져나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도 그녀는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집에 돌아와서도 앉아서 계속 울었대. 큰아들도 이번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소리쳐 울었고 작은아들은 여전히 영문도 모르고 울어댔대. 사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며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대. 딸도 울었대.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누르며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도 울어야지. 그런데 눈물이 나오니까 눈이 따가와 하지만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고 낑낑거렸대. 어머니의 울음은 한이 없었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대. 무슨 방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생각에 잠겼대.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잠잠해지자 아이들도 따라서 울음을 그쳤대. 그녀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대. 그녀는 오직 죽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대.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몸속에서 꿈틀그리고 있는 불쌍한 생명을 떼어내는 일일 것이대. 그러나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대.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만 했대. 그리고 그런 일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사촌동수밖에 없었대. 어머니로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대. 사촌동수는 좀 대면 대면한 데가 있기는 했지만 마음씨는 좋은 여자였대. 더욱이 그녀는 세상을 알고 남사들을 조정할 줄도 알았으며 임신을 하며 출산을 해야 하는 여자의 생리도 잘 알고 있는 여자였대.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일은 쉽게 이루어졌대. 며칠 후 두 여인은 우연한 기회에 아무도 없는 바꾸랑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 동서도 무얼 쫌 먹고 걱정일랑 착작해요. 원, 얼굴이 그렇게 누렇게 떠서야 어디 쓰겠나? 마치 벌레가 뱃속을 파먹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사촌동수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대.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그만 목소리로 괴로운 듯이 말했대. 형님, 정말이에요. 내 뱃속엔 벌레가 들어앉아서 내 몸을 파먹고 있어요. 사촌동수는 깜짝 놀랐대. 어머니는 배에다 손을 갖다대며 뜨듬 뜨듬 말을 이었대. 무언가 정말 뱃속에 들어있어요. 형님,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바람을 불어넣은 건지. 어디, 좀 봐. 하고 사촌동수는 말했대. 그녀는 어머니가 열어제친 불룩해진 배를 만져보고는 사뭇 기절초풍을 하며 말했대. 아니, 이건 애기인데 그래? 시동생이 있었다면 틀림없는 애기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처롭게 고개를 떨어뜨렸대. 사촌동수는 어머니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며 말했대. 애기임에 틀림이 없어. 이건 신령님의 씨인지도 몰라. 그렇지 않고서야 애기가 있을 턱이 있나? 시동생은 벌써 몇 해채 타관에 있었잖아. 때때로 여자들이 신령님의 씨를 뵈는 수도 있다는 말은 들었어. 옛날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더구만. 정성을 들이는 여자에겐 신령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이야. 하지만 동선은 그런 성자는 아니잖아. 하기야 마음이 착해서 다른 사람한테서 존경도 받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심술도 부리고 남자 생각도 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대관절 신령님을 본 적이 있나?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대. 그녀는 폭풍을 치던 어느 날 비를 피하느라고 어떤 길가의 사당 안에 들어갔다가 신령님을 보았노라는 거짓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대. 그날 자신의 옷을 던져 얼굴을 덮어버린 신령님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겁이 났거니와 이제는 더 거짓말을 하는데도 진력이 났대.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사촌동수를 슬픈 눈초리로 쳐다보았대. 창백한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붉은 반점이 떠올랐대. 사촌동수를 속일 수만 있다면 생명의 반이라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대. 그러나 사촌동수는 대강 눈치를 챘대. 동수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도 물어보지 않았대. 옷염이라고 감기 들라 하고 말할 뿐이었대. 두 여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어갔대. 이었고 어머니가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대. 형님, 아이의 비가 누구를 더 좋아요. 애 아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형님이 만일 이번에 나를 구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 있지 않겠어요. 사촌동수는 조용히 말했대. 나도 세상을 살 만큼은 산 여자야. 여자치고 원하지 않는 애기를 지우지 않을 여자는 없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비로소 한 줄기의 희망이 솟아났대. 어떡해, 어떡해요? 돈만 있으면 용한 약초가 있는데 하도 독한 약이 되나서 때때로 어머니와 애기를 다 죽이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야. 애기를 낳는 것보다 더 힘드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먹으면 약효는 있다더군. 이에만 지울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요. 그저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만 모르면 돼요. 사촌동수는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군. 이제는 남편도 죽었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지? 네, 절대로 없어요. 만약 내 몸에 다시 작년 여름과 같은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난 우물에 빠져 죽고 말겠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숨겨두었던 돈의 절반을 꺼냈대. 그리고 기회를 보아서 그것을 사촌동수에게 전해주었대. 모든 준비가 되고 당약이 끓고 있는 어느 날 밤 사촌동수는 어머니를 찾아와 낮은 소리로 말했대. 약을 어디서 먹는 게 좋겠어? 좋은 번거로운 일이라 집에서 약을 마시면 안 될 텐데. 어머니는 길가에 무덤을 생각했대. 그곳은 호소 탄상수가 되어 다니는 사람도 드물 뿐만 아니라 더욱 밤이면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대. 그들은 길가에 무덤으로 갔대. 거기서 어머니는 약을 마셨대. 그리고 땅 위에 누워 기다렸대. 밤은 점점 깊어갔대. 약기운이 전신에 퍼지기 시작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격심한 고통이 온몸을 감고 돌았대. 어머니는 꼭 죽는 줄로만 알았대. 진통이 계속되자 어머니는 고통 이외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혼수상태에 빠졌대.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으며 횃불 하나 켜지 않았다. 만일 이 어두운 밤에 무덤에 이상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혹 지나가는 사람이나 멀리서 불빛을 보고 뛰어오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큰일이기 때문이었대.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고통을 참았다. 땀이 비오듯 그녀의 전신에 흘려내렸대. 무서운 진통으로 말미암아 전신은 마비되었다. 그것은 마치 사나운 맹수가 뱃속의 생명을 찢어서 끄집어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마침내 정말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순간이 왔을 때 참다 못한 어머니는 비명을 질렸대. 사촌동수는 미리 준비해놓은 돗자리를 가지고 땅으로 떨어진 생명을 담았대. 그녀는 손으로 생명을 만져보고 나직이 속삭였대. 사내의 같아. 어쩌면 번번이 사내에만 가질까? 참 동수는 복도 많은 여자야. 어머니는 신음소리와 함께 말했대. 이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대. 사촌동수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대.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걸어갔다. 그들이 연못가에 다다랐을 때 사촌동수는 돌돌만 돗자리를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그 일이 있은 뒤 어머니는 여러 날 동안 자리에 놓은 채 꼼짝을 못했다. 사촌동수는 이런 어머니를 여러 가지로 돌봐주었다. 그 해 겨울 내내 어머니는 계속 몸이 불편해 반은 병석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 곡식을 지고 장에 나가 파는 일은 여간 큰 고통이 아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때때로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대. 그러는 동안 어머니의 몸도 점점 회복되어 갔대.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가끔 뜰에서 볕을 쬐기도 했대. 봄이 왔대. 어머니의 몸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대. 그러나 아직도 그전 같은 건강은 회복되지 못했대. 가끔 사촌동수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권할 때도 어머니는 손을 가슴에다 대고 못 먹을 것 같아요. 형님, 뭔가 가슴을 꾹 누르는 것 같고 심장 한복판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도서히 먹을 수가 없어요. 가슴속에 엉어리가 꽉 차서 쉴 끝 울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쉴 끝 울 수만 있다면 몸이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울지도 못했다. 그 해 봄 내내 어머니는 울지도 못했고 그전처럼 일도 하지 못했다. 큰아들은 힘든 일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대. 사촌 시숙은 할 수 있는 한 그준보다 더 그들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울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했다. 그르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젠 보리도 그 수염이 꽤 길게 자란 늦은 봄의 어느 날이었대. 그날 아침 어머니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않고 마당에 멍하니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대. 그때 문득 사리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대. 어머니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 마름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대. 마름을 보자 큰아들이 말을 걸었대. 아저씨, 아버진 죽고 어머니는 작년 가을부터 내내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보고 있어요. 보리농사 때문에 오셨죠? 저하고 같이 가세요. 어머니는 못 가실 테니까요. 번지르르 한 머리에 깨끗이 면도를 한 마름은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그는 그 사이에 어머니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단박에 알아차렸대. 그의 거동을 눈치챈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대. 그러나 마름은 태연하게 말했대. 그래, 그럼 가보자. 그들은 어머니를 혼자 남겨놓고 보리밭 쪽으로 가버렸대. 어머니는 그에게 바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대. 그에 대한 정열도 없었대. 그만큼 어머니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대. 그러나 이제는 그가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뒤흔들었대. 어머니는 가슴에 막혔던 응어리가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대. 그와 동시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이 가득 되었대. 그녀는 일어서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밭둑을 지나 어느 황폐한 무덤을 찾아갔대. 그것은 누구의 무덤인지 모른대. 남자의 무덤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의 무덤인지도 알 수 없대. 어쨌든 아주 오래된 무덤이어서 지금은 아무도 무덤의 주인조차도 모른대. 그녀는 둥그스름한 무덤을 덮은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았대. 드디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대. 처음에는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으나 끝내는 통곡으로 변하고 말았대. 어머니는 무덤에다 머리를 처박은 채 목을 놓고 울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기막힌 슬픔을 눈물로서 흘려보내는 여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럴 때는 곁에 누가 있든 말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지워진 인생의 무거운 고통이 눈물에 다 씻겨감으로써 스스로 그 눈물을 거두기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대. 그녀의 애 끓는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에까지 들려왔대. 여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가만히 속삭였대. 에그 불쌍도 하지. 실컷 울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이야. 남편이 죽은 지도 그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러워서 저렇게 통곡을 하잖아. 그 집 애들한테도 어머니를 그냥 놓아두라고 말해줘야지. 그리하여 그들은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도록 했대. 얼마를 울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곁에서 무언가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대. 벌써 황혼이었대. 해가 거의 지도록까지 어머니는 혼자 울고 있었던 것이대. 어머니는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대. 거기 울퉁불퉁한 길을 딸아이가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었대. 딸은 걸어오면서 소리를 질렀대. 엄마! 큰엄마가 엄마 다 울 때까지 달래지 말랬어. 아직 다 안 울었어, 엄마? 그제야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대. 어머니는 딸을 한 번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었대. 그리고는 똑바로 앉아서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져주고 딸의 부은 눈 가장자리를 닦아주었대. 딸은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다 말고 눈을 감았대. 마지막 기울여가는 햇살에 몹시 눈이 부셨던 것이대. 엄마, 난 평생 울지 말았음 좋겠어. 울면 눈이 따가와 죽겠어. 하고 딸은 호소하던 말했대. 딸아이의 이 짧은 말을 들은 어머니는 순간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그렇다. 이 짧은 말, 눈물로 흘려보낸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호소하는 듯 애원하는 딸의 이 짧은 말이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어머니를 다시 옛날의 어머니로 되돌아오게 했던 것이대. 그녀는 다시 옛날의 어머니로 돌아왔다. 딸의 얼굴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이제 그 몽롱한 꿈속에서 깨어난 듯 눈앞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왜? 눈이 더 아프니?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햇빛이 비칠 때는 눈이 보통 때보다 더 따가운 것만 같아. 그리고 엄마 얼굴이 그 순댓처럼 똑똑하게 보이지 않아. 또 오빠가 어떻게나 큰지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엄마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어.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다. 이때까지 나는 어디를 헤매고 있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대. 내일은 새벽까지 나가서 꼭 내 안약을 사다 주마. 몇 번이나 말만 해놓고 안 사다 줘서 미안하구나. 그날 밤 온 식구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탄란하게 밥을 먹었대. 멀리 떨어져 있던 어머니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기나 한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웠대. 어머니는 밥을 꾹꾹 눌려서 담아주었대.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어머니의 발걸음도 그날 밤 따라 몹시 가벼웠대. 비록 안색은 창백하고 헬숙했으나 조용하고 무언지 모를 평화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몇 해를 보지 못했다는 듯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작은 아들을 보고는 내일은 엄마가 내 옷을 빨아줄게.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옷이 새까맣게 때가 끼었구나. 얼굴은 예쁜데 옷이 그렇게 더러웠어야 어디 쓰겠니? 엄마가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큰 아들을 보고는 넌 며칠 전에 손가락을 다쳤다면서 어디 좀 보자. 하고 그녀는 일어나서 아들의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상처에다 기름을 발라주며 물었대. 어쩌다가 손을 베었니? 아들은 의아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대. 전에 말했잖아요. 보리 베려고 낯을 갈다가 그랬다고요. 어머니는 얼른 대답을 했다. 참 그래 그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 어린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저 어리중절할 뿐이었대. 갑자기 온 집안에 화기가 돌고 그 화기는 그들의 어머니한테서 발산되는 것 같았대. 그들은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냈대.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대. 엄마 나 오늘 길에서 돈 따먹기 내기에서 동전 한 푼 땄어. 돈 따먹기 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따거든. 나 운수가 좋지.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입을 놀리며 찌끄리는 아들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랐대. 몇 회를 한 집에 살아왔으면서도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대.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녀는 갑자기 아들이 귀여워 못 견딜 지경이었다. 어쩌면 참 상하기도 하구나. 그래 그 돈으로 과자도 안 사먹고 모아두었니? 착하기도 해라. 그러자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오늘은 안 사먹었지만 내일은 사먹을 거야. 엄마 돈은 모아두어서 못해? 날마다 돈 따먹기 하면 자꾸 딸텐데? 하고는 어머니가 꾸중할까봐 겁이 나서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고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부드럽게 그래? 그래 사먹고 싶으면 사먹으려무나 그 돈은 내 끄니까 하고 좋은 말로 달래주기만 했다. 큰아들도 보통 때는 꼭 필요한 말밖에 하지 않는 아이지만 오늘은 곧잘 말을 했다. 어머니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할게 들어보세요. 아침 낮에 나하고 마름하고 밭에 갔었잖아요. 그때 마름이 자기는 이번에 우리 마을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라면서 다른 데 가서 한번 운수를 시험해 보겠다고 했어요. 이젠 시골 논두렁을 걷는 것도 진력이 나고 농부들이나 시골 옆연네들을 만나는 것도 딱 질색이라며 그런 짓 해보았자 맨날 똑같은 일만 되풀이 될 뿐 아무런 소득도 없다나요? 그래서 먼 도시로 가겠대요. 어머니는 숨을 죽여가며 큰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대. 식탁 위에 켜놓은 촛불을 통해 그녀는 큰아들의 얼굴을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대. 큰아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도 그녀는 그 이야기가 조용히 가슴 속에서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대. 큰아들의 말은 시들고 가문 땅에 빗물이 빨려들듯 차분히 그녀의 가슴 속으로 자자들었대. 어머니는 나식이 물었대. 그래 그렇게 말하든? 그렇게 말하고는 그것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듯. 자 이젠 자자. 내일 아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엄내에 가서 안약을 사다가 제 눈에 발라줘야겠대. 하고 재빨리 말머리를 돌림으로써 난찬 입장을 얼버무려 버렸대. 어머니의 음성은 이제 조용하고 평화스러웠대. 노릉이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방에 들어왔을 때도 그녀는 듬뿍 밥을 주었대. 뜻밖의 많은 밥을 보자 개는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것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대. 얼마 뒤 잔뜩 밥을 먹고 난 개는 만족스러운 듯이 지저댔대.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잘 수 있었대. 온 식구들이 모두 잠을 잤대. 잠은 온 식구를 어머니와 아이들을 깊고 충분한 휴식으로 포근히 감싸주었대. 제 12장. 피할 수 없는 업보 다음날 아침이었대. 아직 그치지 않은 장마로 날씨는 잿빛으로 흐려있었대. 비를 가득 머금은 하늘은 무거운 짐을 진듯 계곡의 허리를 짓누르며 산을 덮고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일찌감치 일어나 딸을 읍내로 데려갈 준비를 했대. 이젠 하루도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딸의 눈병을 내버려둔 채 너무도 많은 세월을 보내버렸던 것이다. 사실 딸을 돌보지 않은 채 흘려간 세월은 몇 해가 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물로서 깨끗이 씻겨간 지금 어머니의 가슴속에 다시 찾아든 새로운 모승애는 아무리 자식을 귀여워해도 모자랄 것 같았으며 아무리 일을 서둘려도 늦을 것만 같았대. 딸은 또 딸대로 흥분해서 머리를 빗고 얌전하게 따올린 머리를 분홍된 귀로 동여매면서도 흥분으로 연신 손을 떨고 있었대. 흰 꽃무늬가 있는 푸른 옷을 입을 때도 그랬대. 딸은 아직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모든 준비가 다 돼서 딸은 식구들 모두가 듣는 가운데서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대.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눈이 잘 보였음 좋겠소. 음내 구경을 잘 할 수 있게. 이 말을 듣자 작은 아들이 불쑥 끼어들며 누나의 말에 냅다 핀잔을 주었대. 눈이 잘 보인다면 음내인 뭐 타러가? 딸은 이런 경우 재빨리 동생의 핀잔을 받아 넘길 수가 없어 그저 씩 웃기만 했대. 동생의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할 만큼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를 못하는 누이인 그녀는 언제나 얌전한 소녀였대. 잠시 오독하니 서서 무엇인가 생각하던 딸은 정말이지 음내 구경을 못하더라도 눈이나 잘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응수하기는 했지만 그새 동생은 벌써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대. 성질이 괄괄하고 매사에 변덕이 심한 말하자면 셋 중에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닮은 아이였대.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대. 그녀는 자신의 외출 준비에 열중해 있었대. 그녀는 장롱 서랍을 열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 속에서 조그만 뭉치를 꺼내 위에 싼 보드라운 종이를 벗겼대. 그 속에는 마람이 준 폐물이 들어있었대. 그녀는 폐물을 꺼내들고 생각했대. 그냥 두어둘까? 아니면 팔아버릴까? 그녀는 아무래도 좀 채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대. 그녀의 생각은 다시 이어졌대. 내가 과부가 돼가지고 폐물을 몸에 지녀? 당신도 아는 생각이야. 그보다는 그냥 두었다가 딸아이가 시집갈 때 주면 어떨까? 이렇게 그녀는 폐물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겨 있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 불쾌한 생각, 그러한 생각의 어느 한 조각마저 머릿속에서 떨쳐내버리고 싶었대. 그녀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대. 아니, 그냥 두어서는 안 돼. 남편이 돌아온다면, 만약 남편이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이 폐물을 발견한다면, 내가 내 돈으로 그것을 샀다고 변명해도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한 어머니는 폐물을 품속에 숨기고 딸을 재촉하여 길을 떠냈다. 마을 길에는 아무도 없었대. 오랫동안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다시 그전의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허리를 꼬고 씹혀고, 가슴도 활짝 편째, 첫 새벽의 조용한 안개 속을 힘찬 그름으로 그려갔대. 딸도 어머니의 그름을 따르려고 길을 쓰며 그렀대. 딸은 자신이 앞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 자주 다니는 마을 길이어서 그나마 곧잘 정확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무엇이 보였어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대. 딸은 자기 스스로가 그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귀와 코로 걷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대. 그러나 길은 동구 밖에서부터 혹은 높아지고 혹은 낮아지고 할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 깔아놓은 자갈이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해서, 그 길은 딸에겐 전혀 낯선 새길이었대. 어머니가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몇 번이나 넘어졌을지 몰랐대. 딸의 그러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대. 눈앞에 서 있는 귀신이라도 본 듯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대. 이렇게까지 된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저 눈에 진물이 껴서 잘 안 보이는가 보다고 생각했더니,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딸은 반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눈이 잘 보이는 줄만 알았어. 지금도 길이 몹시 울퉁불퉁한데도 엄마가 너무 빨리 걸어서 그렇지, 내 눈이 안 비긴 왜 안 보여? 어머니는 다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걸음은 차츰 느려졌다. 그러나 얼마 후 마침내 약방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걸음을 빨리 옮겼대. 어머니의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이른 아침이었대. 약방 주인은 마 가게의 돈문을 떼고 있는 중이었대. 그는 연방 하품을 하며 미처 빗질도 하지 못한 긴 머리카락 속에 손가락을 찔러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천천히 돈문을 떼고 있었대. 어머니와 딸은 그날의 첫 손님이었대. 약방 주인은 이 시골 여자와 곁에 선 계집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대. 이른 이른 아침에 뭘 사려는 거요? 어머니는 딸을 가리키며 말했대. 얘 눈에 바를 고약이 있는가 하고요. 약방 주인은 새빨갛게 충혈된 눈을 통 뜨지 못하는 딸을 한참 동안 보고 나더니 어머니에게 말했대.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요? 처음엔 연기 때문인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이 죽고 없어서 제가 밭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느라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얘가 늘 불을 피워야 했거든요. 그래도 몇 해 전부터는 눈에 연기를 쐬지 못하도록 될 수 있으면 제가 불을 피워서 그렇지 그 순엔 더했답니다. 혹시 애 몸속에 무슨 열 같은 게 있어서 눈에 염증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긴 예는 순하고 좀처럼 성을 내는 일이 없는 아인데 열은 무슨 열이 있겠어요? 약방 주인은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하며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며 귀찮은 듯이 되는 대로 말했대. 몸의 열 때문에 눈이 저렇게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열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제 눈을 고칠 제가는 없겠는데요. 열이 자꾸 오르니 말이시여 적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약방 주인의 선언은 두 사람의 귀에는 실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이 들렸대. 어머니는 얼른 약방 주인을 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대.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디 이 부근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없어요? 비싼 데는 말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난해요. 그는 그서 흥그러진 머리를 흔들 뿐이었대. 저 눈은 나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잘 아는 거 하니 저렇게 염증이 생긴 눈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환자들이 와서 속에서 뿔이 타오르니 어떻게 나올 수 없겠느냐고 하지만 낸들 고칠 재주가 있어야지요. 심지어 저 서양 의사도 그 병에는 별 신통한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 양반들은 눈을 찢어서 무슨 마법을 가진 돌을 가지고 문지르고 나서 뭐라고 영문도 모를 주문을 외고 기도를 울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몸속에서 달아오르는 불은 아무도 가라앉힐 수 없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해서 가루약을 드릴 테니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보면 알겠지만 우선 얼마 동안 눈이 시원할 따름이지 제 눈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약방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그만 나무 상자 속에서 밀알만큼 식한 크기에 빛깔도 밀알 같은 한약 가루를 꺼내 그 위기스러워 만든 좁다란 관 속에 쏟아넣고 초부스러기로 봉한 다음 다시 말했대. 이에는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이 말을 듣자 딸은 마치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얻어맞기나 한 것처럼 그저 정신을 잃고 멍하니 서있었대. 약방 주인은 불쌍하게 여겨졌던지 몇 마디 말을 덧붙였대. 어떡하나 슬퍼해 보았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뭐. 다 제 팔짱걸. 아마 조성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천벌이 내렸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당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누가 압니까? 어쨌든 그런 죄로 천벌이 얘한테 떨어졌으니 지금에 와서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는 다시 하품을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서 약값을 받아주더니 발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 어머니는 하도 분한 나머지 약방 주인의 등을 향해 고함을 냅다 질렸대. 뭐 얘가 장님이라고요? 세상에 누가 눈이 조금 따갑다고 장님이 된다고 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릴 때 이보다 더 했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눈이 멀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약방 주인이 또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 그저 돌돌 떨고 있는 딸의 손목을 잡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와 그 길로 음방을 찾아갔다. 그 전에 갔던 음방이 아닌 다른 음방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넣은 폐물을 꺼내 가게를 지키고 있는 수염이 톱수룩하게 살았 사람에게 끝내주며 낯은 목소리로 말했대. 이것 좀 팔아주세요. 남편이 죽어서 이젠 소용이 없어졌어요. 음방 주인이 폐물을 저울에 얹고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를 달아보는 동안 어머니는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딸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난 장님이 아니야. 저기 저 저울에 먼지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뭐 내가 장님이라면 저게 안 보일 텐데 저게 뭐야 엄마? 딸은 울면서 말했다. 그제야 비로소 어머니는 딸이 정말 눈이 무렸다고 생각했대. 두자 남짓하게 떨어져 있는 물건을 못 보다니 정말 딸은 장님이나 별로 다람이 없었대. 내 말이 맞아. 적은 엄마가 끼고 다니던 반지야. 이젠 아버지가 안 계시니 파는 거야. 어머니는 괴로운 듯이 말했대. 이 새로운 슬픔은 폐물을 판다는 사실과 그 폐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어머니에게서 빼앗아가고 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다. 저렇게 반짝거리는 물건도 딸은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음방주인은 폐물을 조그만 상자 속에 걸었다. 그 상자 속에는 팔지며 반지며 목걸이며 각가지 폐물들이 주렁주렁 걸려있었대. 어머니는 그것들이 발산하는 휴양찬란한 빛깔을 보면서도 저것들이 지니는 모든 의미를 잊어버린 채 단지 딸은 저런 물건조차도 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한탄했대.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일이 더 남아있었대. 그것은 만일 딸이 장님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했대.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사람들 틈을 이리저리 비집으며 딸을 감싸며 걸어 나갔대. 이미 거리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대. 농부들은 바구니에 신선한 야채를 가득히 담아 길 양옆에 늘어놓았고 생선장수는 생선함지를 열어놓고 있었대. 어머니는 장사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걸어 나갔대. 얼마 뒤 어느 가게에 일한 그녀는 딸을 문앞에 세워두고 혼자 상점 안으로 들어갔대. 조머니 나와 뭘 사겠느냐고 물었대. 어머니는 어떤 물건을 가리켰대. 그것은 장님이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에게 장님임을 알리기 위해 들고 다니는 꽹과리였대. 조머니는 그 성능을 보여주느라고 두업은 그것을 두드려 보았대. 그리고는 그것을 종이로 쌓대. 꽹과리 소리를 듣고 밖에 서 있던 딸이 재빨리 어머니를 불렸대. 엄마 장님이 오는가 봐. 종소리처럼 맑은 꽹과리 소리가 나. 조머니는 낄낄 웃으며 말했대. 장님은 무슨 장님이 와. 진짜 장님은 바로. 조머니는 제 말을 잊지 못했대. 무섭게 흘겨보는 어머니의 눈초리를 보고 그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얼른 종이에 싼 꽹과리를 주며 어머니가 가게 문을 나서는 것을 멍하니 바보처럼 바라보기만 했대. 그들 모녀는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대. 딸은 집으로 가는 게 좋았대. 사람들은 꾸역꾸역 밀려들어 거리에는 떠드는 소리와 서로 밀고 떼미는 소리로 가득 찼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무서운 소리 흥정을 하느라고 마구 고함을 지르고 무엇인지 보이지는 않으나 사방에서 사귀몸을 쿡쿡 찌르는 통에 발은 제자리를 잃고 뒤뚱그렸대. 눈은 점점 높이 떠오르는 해에 통증이 심해져 어느새 입원절이가 이죽거려지며 웃음이 나왔대. 그것은 고통의 웃음이었고 웃음이라기보다 안면 근육의 실루김이었대. 어머니의 가슴은 한없이 쓰락였대. 그녀는 한 손으로는 딸의 손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꽹과리를 들었대. 그 꽹과리는 딸의 장님임을 증명하는 물건인 것이대. 꽹과리를 사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차마 그것을 딸에게 줄 수가 없었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에겐 딸의 장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머니는 추수를 마치고 지주가 보낸 새 마름에게 곡물을 바쳤다. 이번에 온 마름은 지주의 먼 친척이 된다는 늙은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딸에게 꽹과리를 주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대. 아직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녀는 느꼈대. 그것은 기도였다. 매일같이 눈먼 어린 딸을 보며 생각한 것은 그때의 약방 주인이 하던 말이었대. 부모들이 아마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죠.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는 그 전부터 잘 아는 저를 찾아가 기도를 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했대. 그것은 신령의 얼굴을 가리고 죄악을 범한 길가의 사당이 아니고 마을에서 사십리쯤 떨어진 언어절이었대. 그 절에는 옛날부터 자배심이 많은 보살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여자들의 강국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도 들었대.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절에 가는 까닭을 말해주었대. 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노예에게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었대. 큰 아들이 언제나처럼 늙은 영감같이 말했대. 난 전부터 노예 동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작은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벌쩍 뛰며 말했대.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뭐 언제는 안 그랬나? 어머니는 딸한테도 이야기를 했대. 얘야, 내가 아무래도 너 때문에 보살님이 계신다는 남쪽 절에 갔다 와야겠구나. 전에 이신의 육대손 부인한테 아들을 낳게 해준 그 보살님 말이다. 평생 자식을 못 낳아서 마지막에는 이시가 첩을 얻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그 집 마누라가 참다 못해 그 줄에서 기도를 올렸더니 아들이 하나 생기지 않았었니 나도 바로 그 보살님한테 가서 기도를 드리고 와야겠다. 딸이 대답했다. 어, 나도 알아. 그때 그 아줌마는 비단구두 두 켤레를 보살님한테 고맙다고 드렸지. 얼른 가봐. 엄마, 정말 그 보살님은 좋은 분이야. 이래하여 어머니는 혼자 길을 떠냈대. 온종일 불어오는 찬바람과 싸우며 어머니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대. 북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나뭇잎을 마르게 하고 길가의 풀들을 시들게 했대. 바람은 모든 것을 말라 죽게 했대.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이 바람보다 더 쓰러렸대. 자기가 서지른 죄가 딸에게 화를 끼쳤다는 유유침이 바람보다 더 어머니를 괴롭혔던 것이대. 어머니는 바람과 죄악에 떨기도 하고 유유치기도 하면서 마침내 절에 도착했대. 어머니는 그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절을 구경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대. 어머니의 눈에는 장미색 돌담도 휴양찬란한 금부처나 참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대. 어머니는 꽃장 안으로 들어갔다. 오직 자배하신 보살님만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대. 그녀는 본당 입구에서 마침 향을 사들고 지나가는 스님에게 물었대. 활보살님은 어디 계십니까?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흘끗 보더니 매일같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활보살을 찾아오는 연어 시골 여자로만 여기고 입을 삐죽거리며 턱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켰대.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보살상이 두 개의 작은 상을 그느리고 앉아있었대. 어머니는 그쪽으로 가서 한 노파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옆에 서서 기다렸대. 노파는 허리를 구부린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대. 노파는 손자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대. 몇 년을 병석에서 신음하는 아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말했대. 만일 저희 집안에 죄악이 있어서 아들이 저렇게 되었다면 바라옵건대에 차비하신 보살님 그 죄를 가르쳐 주시기를 빌고 또 비옵니다. 그 죄는 이 늙은 계집이 속죄하게 싸웁니다. 이 늙은 몸이 그 불을 달게 받게 싸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노파는 조용히 일어나서 기침을 굴륙굴륙하며 자리를 떠났대.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노파의 기도가 좀처럼 떠나질 않았대. 어머니의 눈에는 노파가 흘려보는 보살의 무서운 얼굴이 너무나 무자비하게 보였다. 더욱이 속죄를 원하며 소원성취에 여념이 없는 늙은 죄인의 기도를 듣고도 그 번질번질한 금빛 얼굴이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생각났대. 어머니는 기도를 그치고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아무리 해도 자기의 기도는 보살님에게 미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대. 어머니는 향을 피우고 그곳을 떠났대. 다시 사심리의 길을 찬바람에 시달리며 돌아온 어머니는 솜처럼 지쳐있었대. 의자의 털 속 몸을 내던진 어머니를 둘러싸고 아이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기 시작했대. 보살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느냐고 묻는 것이었대. 내가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나는 그저 기도만 했을 따름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것은 하늘의 뜻이란다. 단지 사람이 할 일은 기다려보는 것뿐이야. 어머니는 쓸쓸하게 말했대. 그녀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그 뻔뻔한 사나이 얼굴에 어머니는 구역질이 나기도 했다. 이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자기가 범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때의 그 마름을 저주했던 것이들. 이렇게 남자를 저주하고 남자에게 원한을 품는 순간마다 어머니의 정열과 젊음의 불꽃이 사그라져서 지금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젊은 여자 티는 보이지 않게 되었대. 이제 어머니에게는 위해줘야 할 남자라고는 오직 두 아들만이 있을 뿐이었대. 그런데 딸은 딸은 장님이 아닌가. 제 13장 시들어가는 젊음 어머니는 이제 젊지 않았대. 어머니의 나이는 마흔 셋이었대. 남편이 집을 나간 지도 온 손가락으로 세면 두 손을 합해도 오히려 손가락이 두 개나 모자랐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노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지도 해수로 5년이 넘었다. 다른 여자 같으면 그 나이가 되면 주름살이 잡히거나 사촌동서처럼 뚱뚱하게 살이 찌거나 할 터이지만 어머니의 몸은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날씬하고 탄력이 있었대. 그러나 저존 점점 작아지고 말라갔대. 노상돼약볕을 쬐며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눈 가장자리에는 모르는 사이에 잔주름이 잡혀갔대. 피부색도 몇 해를 두고 반일을 하느라 까맣게 끓어있었대. 그럼 그리 역시 옛날 같지가 않았대. 뱃속에 든 생명을 떼어낸 뒤부터 어쩐지 느려지기만 했대. 마을에서는 애기 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꽃살 어머니를 불렸대. 과부에다가 나이도 많이 먹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몸이 빨리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느꼈대. 어떤 때는 해산을 도우러 불려가서는 젊은 산모가 혼자서 아기 낳도록 내버려 두는 일가시도 있었대. 한 번은 어쩌다가 잘못해서 금방 태어난 어린애를 단단한 방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일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그 후 그 애는 바보가 되거나 하지도 않고 별 탈 없이 잘 자랐대. 자식들의 눈에도 어머니는 늙어 보였다. 그들도 이제는 장성한 몸이 되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할 때마다 한사코 이를 말리고 어머니를 쉬게 하였다. 박가리를 할 때 어머니가 무거운 흙둥이를 부수느라 기를 쓰고 있을 날치면 아들은 억지로라도 어머니의 일손을 멈추게 하고 자기가 그 일을 대신했다. 아들은 이제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잘 해냈다. 그는 될 수만 있으면 어머니에게는 가벼운 일을 맡겼다. 여름이면 어머니를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혼자 바느질이나 하도록 하고 자기 혼자서 밭에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아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사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생각하고 염려해 주는 것만큼 몸이 늙은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밭일을 좋아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전신은 촉촉히 땀에 젖고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결에 그 땀이 시원하게 씻겨 갈 때의 그 상쾌한 기분을 어머니는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시달리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역시 어머니에겐 받는 일만한 일이 없을 성 싶었다. 너른 들판과 높다란 상과 큰 언덕 이런 것들에 서져 있는 어머니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질 수도 없었고 바느질 같은 손끝 놀림이 그녀에게는 대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집안에 성한 눈을 가진 젊은 여자가 없는 것을 몹시 서운하게 여겼대. 이제는 누구나 다 딸이 장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대. 어머니를 따라 엄례에 갔다 온 후로 딸은 남몰래 그것을 마음속에 혼자 숨기고 있었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대. 어머니는 보살의 힘을 크게 믿는 것은 아니었대. 자기가 서지는 죄로 인하여 어머니는 믿음의 결과 같은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대. 딸 역시 자기의 실명을 운명처럼 생각했대. 어느 날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대. 그 병 안에 든 가루약은 다 발랐니? 햇볕을 쬐면서 문간에 앉아있던 딸이 조용히 대답했대. 벌써 다 발랐어요. 어머니는 다시 말했대. 그럼 한 병 더 사야겠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딸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 뿐이었대.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대. 그러자 언제나 조용하던 딸의 입에서 벼랑간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난 장님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아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뜰에 나가지 않는지를 어머니는 아세요? 뜰이 보이지 않아요. 뜰 뿐만 아니에요. 집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여요. 왜 내가 집 밖에 못 나가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딸은 울기 시작했대. 제 소름에 못 이겨 딸은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짚으리며 울음을 참느라고 안간힘을 썼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 사실 할 말이 없었대. 이제 새삼스럽게 눈먼 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딸을 지켜보고만 있던 어머니는 이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대. 그리고는 옛날 폐물을 넣어두었던 장롱 속에서 꽹과리를 끄집어 내어 들고 나와 딸에게 다가서며 말했대. 얘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이걸 어머니는 말 끝을 흘리며 딸의 손에 꽹과리를 쥐어 주었대.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를 얼른 알아차린 딸은 꽹과리를 가슴에다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대. 정말 어머니 나한테는 이게 꼭 있어야 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밭에서 돌아온 아들을 시켜 단단한 나뭇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기고 반들반들하게 다듬어 딸의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대. 한 손에는 꽹과리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함으로써 딸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심하고 길에 낯설 수 있게 되었대. 그렇게 하고도 혹 어떤 위험한 일이 딸에게 일어난다든지 부주의로 딸과 부딪히거나 딸을 밀쳐버리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까지 어머니의 잘못은 아니었대. 모두가 잘 보라고 딸에게 꽹과리와 지팡이를 쥐어 주었으니 그 이상 어머니로서는 예방책이 없는 것이었대. 그 후 딸은 바깥으로 나갈 때면 이 두 물건을 가지고 나갔대. 그렇게 몇 번 외출을 하는 동안에 딸은 이제 제법 꽹과리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치는 방법을 익혔대. 발걸음도 가볍고 쉴 수도 없게 되었대. 그러나 예뻐장한 딸의 얼굴에는 장님이 가시는 특유의 조용하고 가련한 표정이 어려 있었대. 이 눈먼 딸은 집안일을 놀랄만큼 잘했대. 집에 있을 때는 꽹과리도 지팡이도 다 필요가 없었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쌀을 씻을 수 있었고 어머니가 불을 떼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런 대로 밥도 지을 수 있었대. 빵을 지우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기르나려고 암탉이 제자리에 알을 낳지 않더라도 쉽게 그것을 찾아내기도 했대. 그 뿐만이 아니었대. 냄새와 소리로서 가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기까지 했대. 집 안팎을 두루 돌아다니며 딸은 못하는 일이 없었대. 다만 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느질과 들에 나가서 하는 일이었대. 사실 들일이라면 눈이 성하더라도 딸은 할 수가 없었대. 그만큼 딸은 몸이 약했고 어릴 적부터 늘 병고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발육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딸이 집 안 밖을 부지런히 들락날락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늘 마음이 불안했다. 더욱이 눈물 딸을 어떻게 하든지 출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할 때 과연 저 딸이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노파심에 항상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다. 어떻게 하든지 딸을 꼭 시집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이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도 딸을 돌보아 주지 않을 것이며 여자란 원례가 시가에 속하는 것이지 본가에 예속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 되면 딸이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일이었대. 어느 누가 눈물 병신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나서겠는가 만일 아무도 딸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딸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어머니는 때때로 큰아들을 불려 딸 걱정을 했대.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언제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자기 할 일만 한다면 평생 같이 데리고 있겠어요 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 말만을 믿고 안심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며느리의 사람 됨을 보기 전에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며느리감을 고르되 남편만큼 신호위도 잘 보살펴줄 여자를 골라야 해 이 다음에 며느리를 고를 때는 세월이 흘렸대. 이럭저럭 아들도 상가를 들 나이가 되었대. 아들은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열아홉 살이 되었대. 그러나 아들은 상가를 들여달라고 한 번도 어머니를 졸은 적이 없었고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었대. 아들은 착하고 온순하고 일절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어머니에게는 다시 없는 아들이었대. 밖에서도 그의 성격은 집에서와 마찬가지였대. 어쩌다가 그것도 무슨 기뉴한 일이 있어 휴일 같은 날 엄내에 가기라도 할라치면 찻집에 들어가 차나 한잔 마시고 돌아올 뿐이지 여자들과 희롱이나 하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대. 노름 같은 것은 먼 발치에서 그저 슬쩍 구경이나 할 따름이며 노인네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조용하고 말이 없었대. 어느 모로 보나 아들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대.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에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어릴 때부터의 결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남동생에게만은 관대하지 않다는 점이었대. 그지만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대. 누구를 대하거나 한결같이 상냥하고 심지어 가축에게까지도 온화하며 누구에게 새옷을 사줄 때도 아무런 투정을 부리지 않는 그가 자기 남동생에게만은 전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대. 어쩌다 남동생이 밭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넉상을 부리기나 하면 형은 그를 사정없이 꾸짖었고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그립김없이 남동생을 마구 부렸대. 그래서 집안은 사연이 시끄러웠으며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대. 동생은 형의 구박에 오라통이 터져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되들었대. 그럴 때면 더 형은 가만히 앉아 말없이 참고 있었대. 그러면 그럴수록 동생은 더욱 형의 비위를 건드렸대. 형도 처음에는 몇 번 참다가 나중에는 그 이상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지 손에 잡히는 대로 들어 냅다 동생을 때렸대. 동생은 형의 매를 피해 달아났대. 나무숲 사이로 요리소리 몸을 잽싸게 돌리며 오촌 당숙집으로 피난처를 구해 뛰어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대. 이런 일이 거의 매일처럼 일어났대. 동네 사람들도 보다 못해 형을 나무라고 달아나는 동생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기까지 했대. 사람들이 모두 자기 편을 들어주자 동생은 점점 더 우쭐해져서 나중에는 일도 하지 않고 걸핏하면 당숙집으로 가서 틀어박혀 있곤 했대. 당숙집에는 제 또래의 애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놀기에는 십상이었다. 그는 망을 보고 있다가 형이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오곤 했대. 그것이 괘씸에서 형은 가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으는 빈둥거리며 게으름 피우는 동생의 머리를 겨드랑 밑으로 움켜쥐고 사정없이 주먹질을 했대. 그러면 어머니는 보다 못해 달아나와 소리지른다. 에그 얘야 그만둬라. 동네가 부끄럽지도 않니? 원 제 동생을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다니 누이 동생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아들은 분해 못 이겨 어머니에게 되들었대. 내가 왜 이 녀석을 못 때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니 엉당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어른 아니에요? 이 자식이 게으름만 피우고 건달처럼 노름판이나 찾아 돌아다니는 줄 어머니는 모르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이 자식이 제일 이쁘단 말이에요? 사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제일 귀여워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른 자식 아닌 바로 이 작은 아들이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보기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식구들과도 통 말을 하지 않고 시무룩해 있는 것이 어머니는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인즉 큰아들은 너무 일에 시달려 몹시 피곤한 나머지 말을 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을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대. 딸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도 그 속에 항상 고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정으로서의 완전함을 지니지는 못했대. 딸의 눈을 보는 순간마다 어머니는 양심의 가책을 여겼대. 보살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었대. 그렇다고 해서 다시 기도할 마음은 더욱 나지 않았대. 자기가 서지는 죄값으로 딸이 저렇게 눈이 물었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서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었대.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나 딸에게 부드럽게 대했으나 그것은 어머니를 위해서 딸이 주는 어느 한 가지의 기쁨 때문이 아니고 단지 어머니로서 자연히 우러나오는 가엾은 생각과 측은함 때문이었대. 딸이 어머니의 곁으로 웃으며 다가와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알려지면 어머니는 무슨 핑계라도 되어 자리를 피해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른 일에 골 몰아난 채 했대. 눈앞의 딸의 감겨진 눈을 보고는 잠시도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것이대. 그런 어머니에게 단지 작은 아들만은 건강하고 구김살렙고 언제나 쾌활해서 마치 남편을 보는 듯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대.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웠고 남편에게 품었던 사랑을 전부 이 아들에게 쏟을 수 있었대. 큰 아들과 둘이서 싸울 때도 그랬대. 동생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곧 달려가 형의 팔을 붙잡았다. 형이 동생 아닌 어머니를 때리게 될까봐 잠시 멈칫 않는 틈을 타 동생을 빠져 달아나게 했대. 그렇게 달아나기를 몇 번 하고 나서 작은 아들은 더욱 간등이가 커져 오촌 당숙집에 숨어있다가도 기회를 노려 곧 집을 나가 거리를 방황하기도 하고 읍내 산거리로 가기도 하곤 했대. 어떤 때는 며칠씩을 아예 밖에서 자고 올 때도 있었대. 그러고 나면 그는 일단 당숙집에 돌아와 있다가 마치 당숙집에서 자고 온 것처럼 시치미를 뚝 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대. 그런 날은 온종일 형의 눈치만 슬금슬금 살폈다.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어머니는 먹을 것을 장만해 두었다가 큰 아들이 밭으로 나간 틈을 타 사촌 집으로 달려가 그를 달랬다. 요즘은 어머니도 큰 아들이 무서워 때때로 그와 함께 밭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래도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 큰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작은 아들에게 밥을 먹였다. 작은 아들이 맛있는 음식만을 골라 먹어도 이를 꾸짖지 않았다. 그만큼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재치있는 말솜씨와 쾌활한 동작이 좋았고 둥그스름한 얼굴과 유연하고 날씬한 몸매를 사랑했다. 큰 아들이 일만 해서 등이 구부정하고 손이 거칠고 동작이 꿈뜬 것에 비해 작은 아들은 미끈한 살결에 동작도 민첩하고 고양이 같은 잽산 발걸음으로 움직이므로 어머니는 그게 여간 사랑스럽지 않았대. 큰 아들도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따뜻한 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 그는 그러한 사실을 마음속으로 자꾸만 되십어보았대.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수고를 들어주느라 자기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일만 해왔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정말 뼈가 부서주라 하고 어머니만을 위해서 모진 일을 다 해왔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것을 끝내 알아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머니만큼 무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동생이 미웠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증오는 그의 마음속으로 서서히 그러나 깊숙이 파고들어가고 있었대. 제 14상 쓸쓸한 세대교체 동생에 대한 형의 증오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대. 어머니도 큰 아들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증오감이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대. 그것은 마치 잔잔한 샘물이 모여 어느 듯 큰 신의 물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져 무서운 힘으로 재방을 무너뜨리는 것과도 같았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조용히 흐르던 강물이 어떻게 그토록 무서운 위력으로 재방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마련이다. 여름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가을 거질을 하느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돈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다. 작은 아들도 그때만은 논에 나가서 일을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멀리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기만 했다. 만일 어머니가 좋은 말로 그를 타이러기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귀에 말려 속삭였다. 그저 추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만 돼. 그래야 내 형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니? 추수가 끝나는 대로 내가 제일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사줄 테니 꾹 참고 일을 해라, 어? 작은 아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괜히 잘못 끌렸구나 하는 눈치였으나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대. 그는 일을 곧잘했대. 물론 그렇게 쏙 자라지는 못했지만 형에게 매를 맞지 않을 정도는 했대. 그러던 그 어느 날 저녁이었대. 먼저 베어놓은 볕단을 다 들여놓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금방 비가 올 것 같았다. 식구들은 비가 오기 전에 볕단을 나르느라 늦게까지 서둘러댔다. 어머니는 피곤해졌다. 뱃속에 든 어린애를 떨어뜨리기 위해 캄캄한 밤에 그 독한 약초를 먹은 후로는 어머니의 몸은 조그만 과로에도 견디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쑤시는 허리를 겨우 펴며 말했다. 얘들아 이제 난 집에 가서 저녁을 지어야겠다. 허리가 쑤시고 몹시 피곤하구나. 그렇게 하세요. 큰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얄미워서 그처럼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언제나 어머니의 수고를 돌게 하느라 애써온 그가 아니었던가. 어머니는 두 아들을 논에 남겨둔 채 집을 향해 걸어갔대. 날은 벌써 어둑어둑했다. 낮에 그들 뒤로 따라다니던 이삭줍는 사람들도 어느새 다들 돌아가고 없었대. 집에서는 저녁밥이 끓기 시작하고 있었대. 그때 마당에 앉아있던 딸이 뛰어들어오며 논에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대. 어머니는 불이 났게 마당으로 나갔다. 과연 논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서둘러 밭으로 뛰어갔다. 별을 베고 난 논 위에서 형은 동생을 낯자루로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동생은 죽는 소리를 질러가며 자기도 조그만 주먹으로 형을 때리는 한편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을 움켜잡은 형의 손에서 빠져 달아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대. 그러나 형은 동생을 꼼짝 못하게 멱살을 움켜쥐고는 뭉툭한 낯자루를 마냥 휘두르고 있었대.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성난 형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이고 얘야 제발 좀 그만둬라. 이 어린 동생을 어찌사고 이렇게 때리니 아이고 얘야. 어머니는 큰아들을 잡고 늘어졌다. 그 틈에 작은아들은 얼른 형의 팔을 뿌리치고 토끼처럼 잽싸게 논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남은 것은 어머니와 성난 큰아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약간 난처해졌대. 쟤는 아직도 어린애가 아니냐. 이제 겨우 14살밖에 먹지 않은 애가 무얼 알겠니. 큰아들은 여전히 성이 나아있었대. 내가 14살 때도 어린애였어요. 내가 14살 땐 추수도 안 하고 놀아댔어요. 반지나 옷을 사줘야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이 화난 이유를 알았대. 작은아들이 실없이 반지니 세우시니 하고 형에게 사랑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대. 어머니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대.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공연한 짓을 했구나 하고 멍하니 큰아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서있었대. 큰아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렸대. 마음속에 품었던 원안이 기었고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대. 난 내가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드렸어요. 한 푼이라도 내 용돈으로 쓴 줄 아세요? 담배 한 대 사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술 한 잔 마신 적이 있어요? 나도 젊은 놈이에요. 얼마든지 돈도 쓸 줄 알아요. 그리고 난 물건 하나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녀석한테는 나도 못 가시는 물건을 사준다고 말하셨죠? 무엇 때문이에요? 일을 한다고요? 그런 것을 안 사준데도 그 놈은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반지니 옷이니 사준다고 했니? 어머니는 움츠러드는 목소리로 말했대. 어머니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대. 평소에 말이 없고 진중한 큰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도로 겁이 났던 것이대. 거짓말 마세요. 큰아들은 큰소리로 내뱉듯이 말했대. 그럼 그 녀석이 찌꺼린 말은 뭐예요? 추수 마치고 돈이 생기는 대로 갖고 싶은 걸 사주시겠다는 말은 뭐냔 말이에요. 그 녀석이 제 주둥이로 까놓았는데도 어머니는 거짓말만 할 거예요? 난 그저 석분짜리 장난감이나 하나 사주려고 했을 뿐이란다. 어머니는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래도 그 애는 내 자식이 아니냐.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대. 그래 내가 걔한테 몇 분 안 되는 장난감을 사준다는 게 그렇게도 내 비위에 거슬리냐? 내가 밤낮 내 동생을 구박하기에 내가 성을 안 내게 하느라고 그랬다. 넌 내 동생을 어쩌면 그렇게도 심하게 구박만 하니. 걔가 무엇이 어쨌다고 그렇게 밤낮 욕만 해. 세상에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형이 어딨냐? 글쎄. 그러나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일을 계속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일만 했다. 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고 우득하니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대. 큰아들을 보고 있던 어머니의 눈에 문득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언제나 평범한데 만족하고 욕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들로만 생각했던 어머니는 이 뜻하지 않는 광경을 보고 불현듯 처근한 생각이 들었대. 그것은 자식들 몰래 어떤 잘못을 저질렸을 때 자식들에게 느끼는 어머니의 미안한 감정이었대. 어머니는 전혀 없이 상냥한 어조로 아들에게 말했대. 얘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요새 너한테 너무한 것 같구나. 난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넌 아주 어른이 다 됐구나. 넌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돈도 다 내가 맡아서 써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 집 가상은 바로 내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이때까지 미루어왔던 일을 서둘러 해야겠다. 내 색시를 고르는 일 말이다. 이젠 내가 우리 집의 대를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말을 다 마친 어머니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했었다. 큰아들은 무엇인가 중얼중얼하더니 어머니를 등진 채 일을 계속했다. 어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인 틈을 타 얼른 그럼 난 가보겠다. 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흥분한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감수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조금 전의 피로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했다. 딸이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그랬대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 동생이 게으름을 피운다고 내 오빠가 야단을 쏨친 것 뿐이야. 형제끼리 싸우는 그쯤이야. 예사지 뭐. 어머니는 뒷마당으로 가서 물을 뽑아다가 잘게 썰어 초간장을 넣고 기름을 줘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채를 만들었대.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대. 생각할수록 큰아들을 장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대. 일을 시킬 때는 어른 몫을 떠맡기면서도 그에게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완전히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큰아들을 어른 대접해 주어야 한다. 큰아들과 약속한 일을 꼭 실행해야만 한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큰아들은 느꼈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큰아들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았을 때 어머니는 식탁 위에 켜진 촛불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대. 그의 얼굴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어머니의 말에 노여움이 사라진 것이대. 큰아들의 얼굴에 안온한 빛이 감도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때까지 문 밖에서 형이 무서워 들어오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서있던 작은아들을 불렸대. 예, 들어와서 밥 먹으라. 동생은 형의 눈치를 흘끔흘끔 보며 들어왔다. 형은 모른 채 하고 밥만 먹고 있었다. 노여움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어머니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기를 잘했다고 꼭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거듭 다짐을 했다. 어머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촌동생에게 달려갔다. 이번 아들 장가 보내는 일도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혼자로서는 며느리감을 고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마을에서는 며느리 될 만한 처녀가 없었다. 모두가 일가 친척이여 성이 또 같았다. 그렇다고 읍내에서 며느리감을 찾는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대. 읍내 장끌이라고 해야 몇몇 조그만 가게에 물건을 내다 팔아본 일밖에 없는 어머니에게 알만한 처녀가 있을 턱이 없었대.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사촌동수를 찾아갔다. 이른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운 저녁이었대. 마침 사촌동수는 막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잠이었대.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한담을 주고받았대. 그러다가 어머니가 찾아온 뜻을 말했대. 형님 혹시 형님 친정동네에 색시감 하나 없겠어요? 형님같이 어질고 애도 잘 낳고 일도 잘하는 처녀가 있으면 하나 구해주세요. 집안일은 당분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염려할 거 없고요. 사촌동수는 깔깔 웃으며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대. 글쎄 저 양반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 나같은 색시를 얻겠다니 말이야. 평생 골치 덩어리라고 하지 않을지. 그때까지 지푸라기를 입에 물고 여자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촌 시숙은 입에 물고 있던 지푸라기를 질근질근 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대. 좋지? 좋다마다? 남편의 뜨뜬 미지근한 대답에 사촌동수는 또다시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됐네 그럼. 친정에도 다녀올 겸에서 내가 한번 가보고 올까보다. 거의 200여 호나 되는 마을에다가 장이 서는 곳이니 찾아보면 색시감 하나쯤은 없을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혼사 문제를 언언했다. 어머니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고 솔직하게 틀어놓았다. 그래도 색시일이 걱정이 돼서 한마디 덧붙였다. 보나마나 그렇게 좋은 색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돈도 없고 땅도 많지 않고 그것도 제 땅보다 나무 땅이 더 많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사촌 시숙은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대. 그러나 사촌 시숙은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대. 그렇지 않죠. 그래도 계수 씨한테는 자그나마 자기 땅이 있지 않아요? 요즘같이 제 땅 한뿌기 못 가진 사람이 많은 세상에 그게 어딥니까? 나 같으면 돈 많고 땅뿌기 하나 없는 사람보다 돈은 없지만 땅 있는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그저 사람 모드나고 땅 있고 이런 남자라야 딸을 치워도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여보 나 말해요. 아무래도 친정에 한번 다녀와야겠죠? 한 이틀 동안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이젠 계집아이들도 다 컸으니 때로는 당신도 좀 쉴 때가 있어야지. 다음날 아침 사촌동수는 말숙한 차림으로 친정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동수는 제일 나이 어린 두 아이를 친정에 데리고 가서 보이기로 하고 도중에서 애들을 돌봐줄 큰애와 함께 그들을 전부 수레에 태우고 자기는 남편이 쓰던 회색나귀를 타고 가기로 했다. 수수도 끝났겠다. 며칠은 당나귀 없이도 소를 가지고 곡식을 찌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동서일행은 길을 떠냈대. 그리고 사흘을 친정에서 묵은 후에 돌아왔대. 그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달려가서 사촌동수의 이야기를 들었대. 사촌동수는 그동안 친정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 아이고 내가 친정으로 가보았더니 거기는 처녀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지 도해지에서는 딸을 낳으면 죽여 없앤다지만 우리 친정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 아무리 딸을 낳아도 그대로 잘 자라나게 마련이지 그래서 그런지 섹시들이 우글우글해 내가 본 섹시들만 해도 열둘은 됐을 거야 다들 몸집도 좋고 살결이 보들보들한 게 아들만 있으면 모조리 다 내 며느리로 삼고 싶더군 그래도 괜찮은 섹시는 한 사람뿐이었어 난 눈을 요렇게 뜨고 그 중에서 좀 나온 섹시 셋을 골라냈어 그리고 나서 그 세 처녀를 또 자세히 보았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처녀는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는 게 벌써 틀렸고 또 하나는 눈이 시뻘근 게 눈병이 있는 것 같아서 역시 걸렸고 그러고 보니 남은 처녀는 하나뿐인데 셋째 번 처녀는 정말 괜찮더군 생김새도 괜찮고 말할 때라든지 행동거지가 꼭 맺히고 야무진 데다 들어보니 동네에서는 제일 바느질을 잘한대 제 옷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옷도 제 손으로 다 만들고 어떤 때는 싹 바느질도 한다나 나이는 조금 많을지 모르지만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홍기를 놓쳤다 뿐이지 친정의 수들은 시집만 갈 수 있다면 돈도 필요 없다니 그게 어디야? 하긴 얼굴이 좀 빠지긴 한데 그것도 바느질을 많이 해서 그런 모양이야 하여간 여간 좋지 않대더라 어머니는 얼른 말을 가로챘다 눈이 좋다니 다른 건 다 나빠도 좋아요 그 처녀가 괜찮군요 그 처녀로 합시다 저도 눈이 점점 흐려져 가니 아무래도 바느질 잘하고 눈 좋은 여자가 꼭 있어야겠어요 나이가 좀 많다지만 다섯 살 정도야 괜찮죠 뭐 이렇게 해서 혼담은 쉽게 이루었었대 어머니는 음내 점쟁이한테 가서 궁합까지 맞추어 보았대 점쟁이의 말인즉슨 궁합이 아주 기막히게 좋다는 것이었대 아들은 말띠고 처녀는 호랑이 뛰어서 서로 무릇듯이도 않을 뿐더러 만사형통의 천생연분이라고 했대 어머니는 감춰두었던 은하와 동전을 꺼내어 혼수감을 떴대 그리고 그 지방의 풍습에 따라 남편과 자식을 각계 갖추고 행복하게 잘 사는 여자에게 옷감 마르는 일을 맡겨달라고 사촌 동사에게 부탁했대 형님 옷감을 좀 말라주세요 형님처럼 우리 며느리도 잘 살게요 사촌 동사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대 그녀는 허리통을 넉넉하게 잘랐대 며느리가 임신을 해도 그때 가서 다른 천을 더 대지 않고도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대 한편 어머니는 돈을 더 꺼내어 빨간 가마를 세내고 구슬족두리와 진주 귀걸이와 그 밖의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대 또 이 지방에서는 특히 신부는 빨간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두었대 이르는 사이에 결혼식 날은 점점 가까워졌대 드디어 마지막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대 그 해도 이미 점점 저물어가는 어느 맑게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대 그날 그러니까 새로 젊은 여자를 집안에 맞아들이는 날 오랜 세월 동안 한 집안의 어머니로서 또 주인으로서 집안을 다스려 왔던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었대 어머니는 그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문 앞에 서서 가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얼마 뒤 멀리서 신부를 실은 빨간 가마가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대 그때였대 어머니는 지난 날 자기가 저와 같이 가마를 타고 온 생각이 부른듯 떠올랐대 그것은 마치 바로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에 그때는 남편이 서 있지 않았던가 남편은 어찌 되었을까 근래에 와서는 남편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정말 남편은 죽은 것일까 빨간 가마를 기다리고 서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불현듯 솟아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미칠 듯 됐대 그것은 결코 육체의 그리움이 아니었대 육체는 이미 죽어 땅에 묻혀버렸대 그것은 육체가 아닌 다른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었대 고독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반려사가 끝으로 그리웠는지도 몰랐대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았대 그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검정옷을 입고 언제나 벗고 다니던 발에 신을 신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대 그러나 그의 붉은 쥔 두 주먹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대 그리고 다시 남편을 생각했대 시집을 가는 날 가마 속에서 남편의 회사한 얼굴을 훔쳐보고 얼마나 가슴을 설레였던가 착한 남편 자식보다도 더 회사하게 생긴 남편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나의 남편 이렇게 마음속으로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앞에 이었고 행렬의 선두가 도착했대 그것은 선물로 보내온 과일과 한 쌍의 달기였대 이 지방의 풍습에 따라 신랑 집에서 보낸 수탁에다 신부 집에서 보낸 암탉으로 짝을 지어 돌려보내는 것이대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것도 뒤따랬대 드디어 가마가 문앞에 도착했대 사촌동서와 수다쟁이 과부와 그 밖에 몇몇 마을 아낙네들이 다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가마 밖으로 내려주었대 신부는 얌전을 빼느라 처음엔 나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신용을 했대 가마 밖으로 나온 신부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얼굴을 들지 않았대 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사촌 집으로 가야만 했대 그것은 이 지방의 풍습으로 며느리가 처음 시집온 날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를 친척 집에서 지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다음에 대할 때도 공경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며느리를 어떻게 평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문간에 숨어 귀를 기울였대 그때 누군가가 말했대 참 얌전하게도 생겼다 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느질을 참 잘한데 저것 봐 저신도 아마 신부가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었나 보지 굉장한 솜신데 그래 몇몇 아낙들은 신부한테로 우르르 달려가 빨간 그 돛을 만지자 그리기도 하고 심한 여자들은 그 돛을 덜줘 속옷까지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솜씨 있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심지어 단추 하나하나까지 어쩌면 그렇게 흠겁을 똘똘 뭉쳐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었대 그들은 어머니한테 뛰어와서 일일이 보고를 했대 솜씨가 참 그럴 수 없어요 얼굴도 그만하면 됐고요 그러나 남자들은 좀 짓궂었대 너무 말랐군 그리고 얼굴은 왜 또 저리 누렇게 떴나 그리고 이런 소리도 했대 거다 모르는 소리야 몇 달만 있어보라지 허리통이 절구통 같아질 테니까 그저 여자들을 살찌게 하는 데는 남자만한 게 없지 이렇게 뜨들고들 있는 가운데 신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은 끝난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쏟은 자기의 침상을 신혼부부에게 물려주어야만 했다 그날 밤 역시 그 지방의 풍습에 따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보아들였다 며느리는 휘장 뒤에 있는 남편의 잠자리를 어머니 잠자리로 정하고 거기에 지퍼를 깔았다 그곳은 옛날 죽은 노파가 잠자리로 쓰던 곳으로 노파가 죽은 후로는 큰아들이 기가하던 자리였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의 옆에 눈먼 시누이의 잠자리를 보아주었다 막내 아들은 그 좀 집에 잘 오지 않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늘 부엌에서 잤다 그리하여 집안의 유일한 침대 위에는 이제 큰아들이 자기 아내와 같이 사게 된 것이다 그들 부부에게 자기 침상을 물려준다는 것은 더욱이 옛날 남편과 자기와의 달콤한 보금자리였던 침상을 그들 때문에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옛날 죽은 노파의 잠자리에 누워있노라면 새삼스럽게 이제 자기는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냈다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집 안팎으로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보살피고 며느리를 감독하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하며 쉴 새 없이 입을 놀려대며 지낼 수 있었대 그러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만 들여 누우면 그만 영락없이 노파가 되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대 때때로 어머니에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었대 그럴 때 어머니는 지금 누워있는 것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할 때도 있었대 또 침대에 누워있는 부부도 자기의 큰아들 내외가 아닌 마치 다른 사람같이 보이기도 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속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생각한 바로 그 생각이 아니겠는가 내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여기로 쫓아내고 당신의 아들과 함께 저기 저 침상에 누웠을 때 그때 어머니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게야 그리고 지금은 또 나 아닌 다른 내가 남편 아닌 내 아들하고 저기서 자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스러울 뿐이다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조차 없는 수레바퀴가 끝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한없이 연결된 쇠사슬이 그 무수한 쇠고리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점점 혼란해졌다 뭐가 뭔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사실 어머니의 인생은 의미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인생이건 어머니는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날부터 어머니는 자신의 지위가 자기 눈으로 보아도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대 아직도 명실 그대로 가장 연장사이며 모든 일을 다스리는 어머니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자기가 본 자신의 모습은 결코 제일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은근히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효성이 지극했다 매일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대 나중에는 어머니 쪽에서 오히려 귀찮아져서 그만두라고 할 정도였다 결국 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결점이 전혀 없는 것이 도리어 어머니에게는 결점으로 보였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저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얼른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결점이 분명 있을 거야 젊은 여자라면 대개가 다 그렇지만 며느리도 자기 속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는 며느리를 의심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며느리는 대단히 부지런했다 일하는 것도 잽싸고 솜씨도 있었다 일을 마치고 나면 곧 앉아서 바느질을 했다 무엇을 하든지 며느리는 조심스러웠고 은근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같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과 꼭 같이 하는 여자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다 누구든지 자기처럼 일할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지가 않았다 며느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다 밥 짓는 것만 해도 그랬다 며느리는 물을 많이 두었다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밥은 어머니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입술을 새처럼 열고 천연덕스럽게 그래도 전 늘 이렇게 해왔는데요 하고 대답하고는 전혀 고치려 들지 않았다 모든 일이 다 그랬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이것저것 자기 승리에 맞도록 조금씩 고쳐나갔다 그러나 결코 성급하게 서두러지는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갔다 그래서 자연히 어머니로서는 간섭하고 나무랄 수도 없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며느리가 밤이면 가축들 냄새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 그것도 어머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던 것이다 아들은 자기 아내의 불평을 듣다 못해 그의 겨울 방안 칸을 본체 옆에 잇따라지어 그들 내외만의 침실을 만들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와 같은 변화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고 딸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사실 또 금방 시집 온 며느리를 꾸짖는다는 것도 못했다 그만큼 또 젊은 아내는 조심성이 있었고 일도 잘했다 그래서 이건 나쁘다느니 저렇게 하면 못 쓴다느니 하고 말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에겐 며느리가 하는 것이 도무지 모두 다 비위에 맞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밥을 즐게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불평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참다 못해 큰 소리를 질렸다 이런 진밥은 난 먹기 싫어 먹어도 먹은 둥 만둥하고 도대체 밥알이 씹히는 게 없으니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죽도 아니고 이게 뭐냐 뱃속에 들어가도 바람을 마신 것처럼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랬는데도 며느리가 자기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 아들한테 은근히 이야기를 했다 얘야 넌 왜 내 예편네한테 밥을 좀 되게 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니 너도 된 밥을 좋아하지 않았냐 아들은 일손을 멈추고 잠시 괭이의 턱을 꿰고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내가 하는 밥이 좋은데요 어머니는 발끈성이 났대 결혼 전만 해도 넌 된 밥을 좋아하지 않았냐 벌써부터 여편네 역성을 드는 거니 제 여편네만 두둔하고 제 에미를 없인 여기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아들의 얼굴에도 핏발이 있었대 네 저는 아내가 좋습니다 한마디 내뱉고는 다시 괭이를 집어들었대 그날부터 어머니는 그들 부부가 집안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대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전보다 상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대 그는 여전히 땀을 여의를 했고 본돈을 자기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었으나 결코 낭비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그랬대 그들은 검소한 부부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남편이고 아내였다 집과 토지는 그들의 것이었고 어머니는 한낱 집에 붙어 사는 노파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밥갈이나 씹뿌리는 일이나 그 밖에 오랜 경험으로 해서 어머니가 잘하는 농사일에 관해 말하면 그들은 순순히 듣는 척였대 그러나 일단 어머니의 말이 끝나면 그것은 그대로 그만이었대 그러니 말하지 않느니만 갖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끼리의 계획이 있었고 그들 뜻대로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 어머니는 이제 별로 존재 가치가 없었대 어머니의 지식은 이때까지는 자신의 소유였던 자신의 집에서 전혀 가치가 없어진 것이대 그것은 누구라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대 새 방이 만들어져서 아들 내외가 거기로 옮겨간 뒤 어머니는 옆에 누워있는 딸에게 말했대 세상에 저렇게 까다로운 여자가 어디 있냐 뭐 가축 냄새를 맡으면 죽는다고 우리 꼴이 보기 싫고 저희들끼리 있고 싶다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왜 가축 냄새를 탓하느냐 말이다 내 오빠는 난 부끄럽게도 계집한테 단단히 쥐었단다 저것들은 내 동생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애미까지 이 지경으로 홀대를 하는구나 딸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내 말이 들리니 딸은 잠시 주저하다가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대 어머니 실은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었지만 어머니가 마음 상해하실까봐 지금까지 못했어요 뭐냐 말해봐 마음이야 벌써 상해버린걸 그러자 딸은 조용히 입을 열었대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대 어머니 나는 어떡하면 좋아요 나 같은 장님을 어머니는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대 적어도 당분간은 딸을 데리고 있기로 한 어머니로서는 이 뜻하지 않는 딸의 물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언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언니는 나한테 참 잘해줘요 언니가 매성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지만 언니는 어머니가 나를 빨리 시집 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언니는 동생한테 내가 어디로 시집 갈 것이냐고 묻으래요 동생이 아직 시집 보내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더니 깜짝 놀라며 저렇게 다 큰 처녀가 아직 시집 갈 생각도 않느냐고 말했대요 하지만 넌 장님이 아니니 장님은 시집 가기가 어렵단다 그건 나도 알아요 딸이 힘없이 말했대 얼마 후 딸은 다시 입을 열었대 딸은 어느새 침이 마르고 호흡이 가빠져 있었대 그래도 나는 일을 할 줄 알아요 호랍이라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돈이 없더라도 내가 일을 할 줄 안다면 나 같은 장님이라도 데려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언니는 내가 귀찮은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벌컥 화를 냈다 예 그만둬라 누가 널더러 호랍이한테 시집 보내겠다고 그러더냐 아무리 없어도 너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어 호랍이란 게 어떤 건지 알긴 하니 사람치고는 그중 인정머리였고 제일 배속금은 자들이란다 아무 소리 말고 잠이나 자거라 그런 생각일랑 아예 꿈에도 하지마 나도 아직 몇 년은 끝도가 없다 내 오래비만 해도 어릴 때부터 너를 싫어하시는 않았지 않니 그때는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을 때잖아요 딸은 한숨을 쉬었대 그리고 잠잠해졌대 어머니는 그 후 몇 시간이고 잠을 이루지 못했대 어머니는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대 지난 날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가며 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았대 그녀는 아무리 따져보아도 며느리가 딸을 귀찮게 생각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대 그러나 어쨌든 며느리는 냉정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막내 아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적어도 눈먼 시누이는 따뜻하게 보살펴 줘야 할 것을 며느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또다시 새로운 번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제 15장 시집보낸 눈먼 딸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며느리의 동정을 살폈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대 며느리는 결코 난폭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행동은 언제나 예의바르고 조심스러웠대 그러나 딸을 대하는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대 밥을 담을 때만 해도 딸의 밥은 적게 담았대 적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상위에 놓여 있는데도 며느리는 딸에게 그것을 권하지 않았다 눈먼 딸은 맛있는 반찬이 있는지 없는지 알 특이 없는데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밥 먹기에 정신이 팔려 그것을 눈치챌 틈이 없었대 그러나 어머니의 눈만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대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딸에게 말했대 얘야 넌 이 돼지고기 찌개가 싫어냐 딸은 깜짝 놀라며 그러나 조용히 말했대 돼지고기 찌개가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왜 그게 싫겠어요? 난 돼지고기 찌개를 좋아하는데요 어머니는 일부러 며느리들을 보라고 자기가 먹던 숟갈로 돼지고기 찌개를 듬뿍 떠서 딸의 밥에다 얹어주었대 며느리는 그 핏기 없는 입술을 오물거리며 조금 더 어색하거나 난처한 기색도 없이 딸에게 말했대 미안해요 난 또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대 며느리는 때때로 딸의 신을 만들 때가 있었대 사실 식구들의 신을 만드는 것은 며느리의 일그리였대 그럴 때 며느리는 시간을 아끼느라고 딸의 신에는 밑창도 얇게 대고 구두코를 장식하는 꽃도 수놓기가 성가시어 달지 않았대 그것을 본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대 아니 저 애는 너처럼 꽃신을 못 신는다더냐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대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술을 놓겠어요 전 그저 아가씨가 앞을 못 보기에 꽃을 달아야 소용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을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도련님은 음내에 다니느라고 한 달에 두 켤레나 있어야 하니까요 이때 문간 양지 쪽에서 햇볕을 쬐며 앉아있던 딸이 며느리의 늑두리를 듣다 못해 얼른 말을 가로챘대 어머니 그건 언니 말이 옳아요 꽃이 다 뭐예요? 장님 신발에 꽃은 달아서 못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어머니도 더 할 말이 없어 허지부지 그 순간을 넘겨버리고 말았대 결국 싸움도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말았대 비단 이런 일만이 아니었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이러한 싸움 아닌 싸움으로 끝나게 마련이었대 어느 날 어머니가 뒷곁 돼지우리에서 먹이를 주고 있을 때 큰아들이 다가와 어머니에게 말했대 어머니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 누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누이를 쫓아낸다거나 누이하고 같이 사는 게 못마땅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장례를 좀 생각해야 할 게 아닙니까? 더욱이 관연한 계집아이를 시집도 안 보내고 저렇게 놓아두면 내가 평생 먹여살려야 할 게 아닙니까? 물론 남자로 태어나서 부모를 봉양하고 처사를 먹여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노이동생까지 먹여살리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그야 살림이 넉넉하고 아무리 먹어도 양식이 충나지 않는 부자라면 모르지만 우리 집 형편이 어디 그래요? 그런데도 저렇게 다 큰 처녀가 노상 집에 들어박혀 있기나 하니 언제까지 저렇게 살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그의 자신을 보았어도 시집을 못 가면 불쌍하지요 여사란 시집을 가는 게 제일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대 순간 아들에 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대 내 여편내가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키더냐 내가 저 방에서 내 여편낼 끼고 사더니 어, 기어이 그년의 독에 옮겨붙어 내 부모 형제마저 잊어버렸구나 너도, 너도 게지 맛을 보더니 별수 없이 고랑상의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지고 말았구나 한참 후 어머니는 쓸쓸히 고개를 돌려 먹이를 돼지죽통에 쏟아부었대 돼지들은 머리를 쳐박고 꿀꿀대며 먹이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대 여느 때 같으면 그렇게 먹이를 보고 덤벼드는 돼지들을 보며 허무 돼지는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돼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대 어머니의 마음은 그저 쓸쓸하기만 했대 도대체 누가 내 누이를 데려갈 것 같으냐 가난병이나 호라비 말고 누이를 데려갈 만한 남자가 있을 줄 아니 그리고 또 가난한 사내가 친절할 것 같으냐 호라비도 마찬가지지 마누라 잃고 돈 없는 호라비가 무슨 흥에 싹싹하겠니 나는 누이 동생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시집을 갈 바에야 제 몸이 저렸듯 병신인데 좋은 남자 바랄 수 없지 않아요 그것도 내 옆에 내 소리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쌀쌀하기만 했대 그러나 아들의 고집도 여간 아니었대 노인일에 관해서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이 일뿐이더냐 만사가 다 내 옆에 내 생각이지 아들은 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일터로 가버렸대 말은 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한 번 결성한 것은 결코 바꿀 줄 모르는 것이 아들의 성미였대 그러나 그 뒤로도 어머니는 일부러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대 어머니는 딸이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여기지 않았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만큼 나이가 찬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대 집에 있어도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고도 생각했대 그런 딸을 세 살 먹은 어린애처럼 이렇게 하라느니 저렇게 하라느니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을 딸한테도 했고 작은 아들과 또 사촌 동생에게도 그리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했다 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완강했다 그리고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딸은 혹 빼앗기지나 않을까 하고 열심히 딸을 보살펴주었다 그러자 며느리도 어머니의 역정에 차츰 익숙해져갔고 말도 점점 노골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예의도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마을 여자들과 어느 집 문간에서 햇볕을 쬐며 같이 바느질을 할 때나 또는 그저 모여 앉아서 잡담을 주고받을 때 며느리는 다른 여자들 앞에서 공공연히 시집살이를 한탄하기도 했다 이러다가 만약 제가 어린애라도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안 바느질은 모조리 제가 도맡아 하고 있으니 말해요 시어머니야 늙으셨으니까 제가 당신 손발이 되어드려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드려야 하겠지만 정말이에요 그건 제 의무예요 그렇지만 밤낮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배만 고프다는 시동생이 있잖아요 아니 시동생은 그래도 장가만 들면 동수될 사람이 해줄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집도 못 가는 시노인은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시집을 안 보내시겠다고 하니 평생 제가 그 뒤치닥거리나 해야 하잖아요 여자들이란 대개 이런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화제의 여주인공인 눈먼 딸이 곁에 서 있기라도 하면 그들은 일제히 딸에게 시선을 던진다 딸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얹혀 살아가야 하는 자신을 생각하고 눈먼 딸은 고개를 떨구었다 때때로 여자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어떤 집에서는 자식이 장님이 되면 점심한 법을 배우게 해서 돈을 벌게 한대요 장님에게는 흔히 마음속에 눈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본다고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님을 무서워한 되잖아요 저에도 점쟁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군요 또 이런 말도 했다 어떤 집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들을 장가 드리지 못할 때는 바보나 젊은 발이나 귀먹을 이에게 장가를 보낸대요 색시를 거저 얻는다는데요 아무리 병신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자 며느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요 있다면 어디 나한테 말해보세요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을 테니까요 마음씨 착한 그들은 며느리에게 그런 사람을 찾아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요즘처럼 돈도 귀하고 살기 어려울 때 나머 집에 치워버려도 될 식구를 먹여 살리자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한결같이 며느리 역성을 드는 것이었대 그러던 어느 날 수다쟁이 과부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저기요 댁의 딸 시집 안 보낼래요? 마침 저 북쪽 언덕에 살고 있는 집에 17살 난 총각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북쪽 지방에서 흉년을 만나 저 언덕으로 옮겨왔대요 지금 거기서 황무지를 개관하며 산다는데 우리 마을보다 지대가 높대요 요즘은 동생도 옮겨와서 같이 살고 있다더군요 땅도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그야 대게도 가난하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게다가 딸은 장님이고 안 그래요? 나한테 노자만 조금 보태주면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실은 그동안 친정아버지한테 가려다가 몇 번이나 노자가 없어 벼렁기만 하고 못 갔다오 노자 때문에 시아주머니한테 가려고 해도 남편이 죽고 나니 차마 못 가겠습니다 정말 과부살이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군요 처음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대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공연한 걱정 말아요 어머니는 그 뒤 이 수다쟁이 과부의 말을 사촌동서와 사촌시숙한테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사촌시숙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고 있더니 조용히 말했다 개수씨가 언제까지나 살아계신다면 그야 문제가 안되겠지요 하지만 개수씨가 죽고 우리도 죽고 아니 설령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늙어져 명색이 우더러니지 집안 살림을 애들 손에 맡기지 않을 수 없게 될 때는 누가 그의 뒤를 보살펴 주겠어요 또 만일 흉년이라도 든다면 제 자식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누가 그 애를 생각해 주겠습니까 어머니는 잠자코 말이 없었대 그녀도 자기가 언제까지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대 자기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혹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그 비밀의 밤 이후 어머니의 몸은 날로 쇠약해서 가기만 했다 그 해 여름에는 유달리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전에 없이 파리대가 득실거리더니 까닭물을 전염병이 바람을 타고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다 파리들은 음식물이건 무엇이건 바람이 부는 대로 아무데고 아귀같이 덤비들었대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시간만 낭비할 뿐 길을 쓰며 날아드는 파리대들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비명을 질렸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었대 그런데 그의 여름에는 수박이 유달리 잘 익었대 쪼갤 적마다 수박은 그 종류에 따라 혹은 빨갛게 혹은 맑고 노랗게 물어 익어 있었대 어머니는 옛날부터 먹는 것을 즐겨했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었으며 먹을 때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대 수박도 그랬대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없는 수박이나 뾰약빛에 물어 익은 수박이 갑자기 터지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내버리기 아까워 실컷 먹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 수박을 과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마귀가 바람을 불어넣었기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저주했기 때문인지 어쨌든 어머니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머니는 자기를 저주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는 그 보살님이 저주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어쨌든 어머니의 병은 날로 더해갔다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으로 그녀는 병석에서 꼼짝을 못했다 설사를 하고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토해냈다 어머니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쇠약해 있을 때 며느리는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다 시어머니를 위한 며느리의 극진한 간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눈먼 딸도 미약하나마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딸의 동작은 느렸고 제때에 제대로 간호를 못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딸을 밀어내며 말했다 제발 좀 어디든 좋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게 어머니를 제일 돕는 일이에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별수 없이 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민습한 며느리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다 며느리가 딸을 구박하는 일이 있더라도 딸을 두둔할 만한 기력마저 어머니에게는 없었다 작은 아들도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은 집으로 오긴 했지만 어머니를 한 번 흘끔 쳐다볼 뿐 어디론가 다시 훌쩍 가버리고 말았다 집에 있기에는 형의 구박을 견딜 수 없었고 형을 달래기에는 어머니의 힘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자연히 며느리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의 베개물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며느리를 바라보므로써 기운을 얻을 수 있었다 드디어 병만은 어머니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올마갔다 며느리의 정성어린 간병으로 병석을 들치고 겨우 기동할 수 있게 된 어머니는 비록 밉기는 했지만 자기에겐 없으면 안 될 며느리였으므로 며느리의 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회복기간은 대단히 길었다 그러나 다시는 전과 같이 건강해질 수가 없었다 좋아했던 호배추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수박은 그냥 밭에서 금방 딴 땅콩을 그냥 씹어 먹는 것까지도 창자가 뒤틀리고 구역질이나 먹을 수가 없었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이건 어떨까 저건 괜찮을까 하고 아직도 심상치 않은 자기의 위장을 걱정하며 음식을 앞에 놓고 주의를 해야만 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하도 귀찮아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배탈 좀 나면 어때? 하고 큰소리 쳐보았다 그러나 그게 탈이나 또 병이 재발하고 말았대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과로를 하거나 찬바람을 쐬어도 곧 병이 덧나 다시 꼼짝 못하고 들러눕곤 했대 몸이 이렇게 부자유스러워지자 어머니는 딸을 어디로든지 빨리 시집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대 딸이 집에서 조금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머니가 보기에도 뻔한 사실이었대 그러나 그것을 탓하고 고치기에는 어머니는 너무 쇄약했다 어머니는 그저 천대받는 딸의 불안해하는 얼굴을 보고 있을 따름이었대 어느 날 딸은 어머니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난 오빠 집에 못 있겠어요 정말 빨리 시집이라도 갈래요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반대를 할 수가 없었대 다만 몇 마디의 좋은 말로 딸을 위로할 따름이었대 그해 겨울 어느 날 어머니는 다른 날보다 몸이 조금 덜한 기회를 타 마을에 있는 수다쟁이 과부를 찾아갔다 마침 과부는 문간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대 그녀는 무릎에다 조그만 흥겊을 올려놓고 굵직한 수실로 꽃을 수놓고 있었는데 그 꽃은 옛날 가치가 않은 그녀의 희미한 시력 때문에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었대 그런데 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대 어머니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으며 수적한 얼굴로 입을 열었대 댁의 말이 옳아요 아무래도 딸을 시집 보내야겠어요 전번에 말한 그 중각한테 좀 가봐줘요 내가 이렇게 기력이 없으니 어디 꼼짝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놈의 병을 알았더니 글쎄 몸이 요 모양으로 되었군요 과부는 자기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친정으로 바람쐬려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뻐 얼른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었대 그녀는 수레를 빌려 타고 사십니 남짓한 그녀의 친정으로 갔대 과부는 거기서 사흘을 머물고 돌아왔대 과부는 돌아오자 그날 밤으로 어머니를 찾아와 조용히 외딴 구석으로 가더니 나즈막한 소리로 속삭였대 일은 다 잘 되었어요 한 달 안으로 끝날 거예요 아이고 다네 그래도 댁의 부탁이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가 보지요 어머니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했던 돈을 꺼내어 과부의 손에 쥐어 주었대 과부는 짐지 손을 뿌리치며 친구 사이에 이게 뭐냐고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우격타심으로 쥐어주는 바람에 결국 못 이기는 채 하고 받아내었대 모든 절차가 다 뜻대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한 어머니는 이를 며느리에게 말했대 며느리는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대 그러나 말만은 능청스럽게 했대 그렇게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머니 저도 아가씨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니까 몇 년도 집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저 집이 가난해서 성한 식구들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후 얼마 동안 며느리는 딸에게 친절했대 그녀는 자신에서 딸의 옷을 세벌씩이나 지어 주었대 남빛 바지 저고리에 아무리 돈이 없다고는 했지만 결혼할 때 입어야 할 빨간 바지와 그 밖에도 두 결려의 꽃신도 만들어 주었대 그러나 성대한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참금이란 것도 받지 않고 그냥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이 되어 서로의 예물 교환도 없었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별로 없었대 딸은 시집가는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한테서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딸은 그저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딸은 손끝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어가며 낫게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시집가는 곳은 여기서 아주 멀어요 그럼 어머니는 자수 오지도 못하시겠군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실 게 아니에요 난 눈이 멀어서 먼 산길을 걸어올 수도 없고요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딸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다 딸은 어깨를 덜어 끓이고 있었다 어머니도 딸 몰래 눈물을 흘렸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이불로 눈물을 닦았다 아니다 꼭 할게 내가 가거들랑 자세한 이야기를 모두 다 해다오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천대한다면 이 애미가 잘 다일러서 고쳐줄게 애미가 있는데 너를 박대하시는 않을게다 조금 뒤였다 어머니는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여태 안 잤구나 딸이 대답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매일 밤 그래요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얘야 눈이야 멀지만 너만큼 눈치 빠르고 일 잘하는 애가 또 어디니 그 사람들도 내가 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숨겼다고 탓하지는 못할 거다 얼마 뒤 딸은 겨우 선잠에 빠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엄섭혀오는 격심한 자책감 때문에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에게 지워진 천벌이 꼭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딸을 가까운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있었을 게 아닌가 혹은 돈을 좀 준다고 하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라도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분하고 안타까웠다 어머니는 한편으로 아들 내외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들이 조금만 돈을 주었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들은 돈을 움켜준 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겁기 할 양 없었다 딸은 틀림없이 얻어맞기도 할 것이다 새 며느리를 때리지 않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렇게 많지 않았대 딸이 맞기라도 한다면 아 눈물 내 딸이 얻어맞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참아볼 것이며 비록 가까운 곳에 시집 간다 하더라도 그 맞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딸은 도망쳐 올 것이야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겠지 아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야 한 번 시집 간 딸에게 내가 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차라리 내게 안 보이는 내가 모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먼 곳이 낫지 않을까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아서 나의 고통이 덜해진다면 차라리 멀리 시집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야 그래도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나 큰 짐이었다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생각을 겹치고 있을 때 문득 어머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자기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는 자기한테 돈을 주었다 나도 딸에게 돈을 주자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어머니는 아직도 새벽이 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족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발소리 죽여가며 마당으로 나갔대 마당에 나온 어머니는 도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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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끗으로 도덤어 언어를 묻어두었던 구덩이를 찾았다 구덩이 속에는 언어를 쌓아두었던 헝겊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속에서 다섯 잎의 언어를 꺼내어 품속에 넣었다 품속에 든 언어의 감촉은 어머니의 마음을 다소 위로해 주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난한 집의 딸이 언어를 가지고 시집가는 것은 드문일이지 그러나 내 딸만은 언어를 가지고 간다 한결 가벼워진 어머니의 마음은 비로소 그녀에게 잠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해서 몇 날이 지나갔다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뿐이었다 슬픔이 가시지 않은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보아도 그저 오면 오는구나 가면 가는구나 할 뿐 조금도 반갑지가 않았대 작은 아들은 건강해 보였고 제 딴엔 무슨 장사를 하노라고 했다 마침내 딸이 떠나야 할 날이 왔다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을 데리러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긴 사람이 딸을 데리러 올까 어머니의 궁금한 마음은 긴장할 대로 긴장했다 때는 보들가지에만 파란 봄빛이 조금 감돌 뿐 배나무 꽃 갈색 봉오리가 아직도 채에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이런 봄이었다 새해의 기운은 아직 활짝 피지 않아 돼지는 불모의 겨울철을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 자라지 못한 밀만이 그 바늘 같은 작은 싹을 부시시 땅 위로 내밀었을 뿐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대 마음을 도사리며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눈에 문득 안장도 없는 낙위 등을 타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한 노인이 보였다 그는 안장 대신에 누더기 같은 헌옷을 포개서 깔고 앉아 있었대 노인은 어머니 앞에서 낙위를 세우고 이름을 댔다 어머니는 갑자기 심장의 고동이 묻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노인의 행색이 까닥 모르게 어머니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다 노인은 어슬픈 웃음을 지으며 친절한 빛을 보이느라고 입가를 일그러뜨려 보였대 그 여우 같은 얼굴, 찢어진 눈, 얄팍한 작은 입 그 언저리를 따라 길게 늘어진 수염 친절이라고는 어느 구석에도 들어있지 않았대 낙위에서 내린 노인의 행동에는 도무지 예의라는 것이 없었대 유식하건 무식하건 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인은 무례하게 짝이 없었대 그는 낙위에서 내리자마자 헌옷을 허리춤해 질근 동염에 구는 쫄둑쫄둑 마당으로 그려왔대 노인은 한쪽 발을 절고 있었대 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렸대 눈먼 색시를 데리러 왔소 어디있소? 어머니는 부들부들 치를 떨었대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내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노인은 능글맞게 씩 웃으며 말했대 어 우리 형님 아들한테 당신 딸을 그냥 데려가라고 한 뚱뚱한 여자를 알고 있소 어머니가 말했대 가만히 있어봐요 내 그 여자를 불러올테니 하고 어머니는 그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작은 아들을 시켜 과부를 불러오게 했대 과부는 정가를 받고 곧 달려왔다 그녀는 노인을 보자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대 저분이 바로 신랑 삼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아침은 드셨어요? 노인은 여전히 잇몸을 드러내며 실죽이 웃었대 네 많이는 안 먹었소 어머니는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대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의 입에서 앵돌아진 목소리가 튀어나왔대 난 이 사람 얼굴이 싫어요 내 딸을 이런 사람한테 줄 줄은 몰랐어요 과부는 웃으며 말했대 이봐요 누가 이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내요 아직 신랑을 못 봐서 하는 말이지 진짜 신랑은 보기만 해보세요 총각치고 그만큼 상냥한 사람도 없어요 일어난 동안 사촌동서가 오고 큰아들 내외가 집에서 나오고 뒤이어 사촌시숙과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모여들었대 그들은 노인의 몰구를 훔쳐보며 그의 태도를 한결같이 아니꼽게 여겼대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대 누군가가 말했대 하는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 그저 댁의 딸이 장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참으세요 며느리도 한마디 했다 이미 결정된 일을 어떡합니까 어머니 이제 와서 거절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만일 어머니께서 거절하시면 모두가 난처해지지 않아요 큰아들은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사촌시숙을 바라보았대 그러나 사촌시숙도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대 단순한 성격을 가진 사촌시숙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 대뜸 그를 달갑지 않게 여겼대 그러나 때로는 가난이 죄일 수도 있는지라 헌 누더기를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노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일을 자기 혼자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또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거기 떨어져 있던 지푸라기를 주어 입에 물고는 우물우물하기만 했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오히려 속이 타는 것은 그 수다쟁이 과부였다 잘못하다가는 자기 체면이 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과부는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글쎄 이분이 신랑이 아니라니깐 자꾸 그러시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과부는 노인에게 소리 질렀대 할아버지 그렇죠? 댁의 조카는 어린애처럼 순하지요? 노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과부의 말을 듣다가 낄낄 웃으며 암 어린애지? 하고 맞장구를 치고는 이러다간 어두웠어야 집에 닿겠소 하고 기다리기가 진력이 난다는 듯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머니는 마침내 새 옷으로 단장한 딸을 낙이 등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딸의 손에 은화를 산 조그마한 뭉치를 쥐어주며 재빨리 속삭였다 얘야 이건 내 거다 아무에게도 뺏겨서는 안 돼 노인은 낙이 다리를 걷어찼다 너무도 참을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얘야 몇 달 안으로 내가 꼭 갈게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꼭 가볼 테니까 마음에 잘 새겨두었다가 숨김없이 다 얘기해야 한다 만일 널 구박하는 일이라도 있으면 고장 널 다시 데리고 올 테니 어 얘야 아무 걱정 말고 가거라 눈먼 딸은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대 딸은 떨리는 음성으로 어머니를 불렀대 어머니 꼭 오셔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그냥 보낼 수 없었대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찾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딸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렸대 여보세요 할아버지 우리 우리 딸에게 불을 떼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불을 떼게 해서는 안 돼요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이 상해요 연기가 차면 눈이 상해요 연기는 연기는 노인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향해 빙그레 웃었대 잘 알았어 참 그래야겠군 내 얘기하리다 노인은 다시 나귀를 걷어차고는 그 옆에 붙어서서 걷기 시작했대 이래하여 딸은 꽹과리를 손에 쥔 채 옷버퉁이는 나귀둥에 동여매고 집을 떠냈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선 채 딸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대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이 아팠대 눈물이 샘솟듯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건 말고 달리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대 드디어 딸을 싫은 나귀는 고갯길을 넘어갔대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대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제 16장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도 가시지 않은 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딸이 존명했던 마음 한구석의 공허감을 메울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일을 한다는 것은 보람이 있었다 집도 쓸쓸해 보였고 철양한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은 길도 왜 그런지 조용하기만 했다 어머니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어머니는 말리는 아들을 부딪히고 다시 밭으로 나갔다 괭이를 집어든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다가왔다 그만두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극승을 부리세요 나이 먹은 노인에게 일을 시킨다고 동네 사람들이 흉보면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러나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묵은 분노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내가 왜 노인이냐 난 일을 해야겠다 일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풀리겠다 왜? 넌 내 마음이 어떤 줄 알기나 하니? 그러나 아들도 여전히 고집이 새었대 내가 보기엔 어머니는 공연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괜히 마음을 자주 상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만 맥이 탁 풀렸다 왠지 모르게 요즘은 아들과 싸우고 싶지가 않았대 넌 몰라 넌 아직 젊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대 어머니는 괭이를 든 채 말없이 밭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다 사실 어머니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대 땀을 흘리거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전신에 오한이 나고 곧 병이 도졌다 비단 찬바람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름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무료한 시간을 견디어내야만 했고 병이 좀 덜할 때도 가만히 문간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집안일은 어머니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깔끔한 며느리의 혼자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대 며느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볼품이 있고 감칠맛이 있게 잘했대 하루 종일 어머니는 문간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대 새삼스럽게 지나간 시절이 그리워졌대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까불며 넘어지고 나던 아이들 모습이 눈에 서운하게 떠오르기도 했대 그때 자기는 젊음이 넘치는 기운으로 무슨 일이든 감당해내었으며 품속에는 젖먹이가 있었대 그 당시에는 자기도 젊은 아내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대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남편이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해졌지 않았는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머리를 흔들며 옛날 생각을 떨어버리려고 했대 그런데 지금은 주위가 얼마나 쓸쓸한가 큰아들은 종일 들에 나가 살고 수수대가 돼서 새로운 마름과 입시름을 해야 했으며 이 새로운 마름은 지조의 사촌인가 몇촌인가 되는 자그마한 체구의 깡마른 사람이라지 않은가 눈먼 딸조차 없는 집안에는 작은아들마저 엄내에 사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대 그러나 이 작은아들이야말려 어머니에겐 아직도 희망을 걸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었대 아무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노라면 작은아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곤 했대 어머니는 아직도 자식들 중에서 그 애를 제일 사랑했대 그는 어쩌다가 한 번씩 불쑥 어머니를 찾아왔대 어머니의 텅빈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였대 그가 나타나는 순간 어머니의 쓸쓸했던 마음도 어느결에 풀려버려 만면의 웃음을 띄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아들의 건강한 얼굴을 맞아들였대 그는 자식들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아들이었대 마치 병아리가 제 애비 닭을 닮듯 그는 자기 아버지를 쏙 빼놓은 듯이 그대로 닮았대 집에 왔어도 이젠 옛날처럼 형을 두려워하거나 하지도 않고 어딘가 침착한 데가 있었대 그는 음내에서 무슨 일인지 해서 돈을 번다고 했대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인가는 결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입이 무척 좋은 모양인지 어떤 때는 많은 돈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한 푼 없이 돌아올 때도 있었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또 그는 형 앞에서 결코 돈 자랑을 하지 않았대 단지 형 앞에 멋진 양복을 입고 나타날 뿐이었대 어떤 땐 쉬는 날도 있었대 그럴 때면 그는 기분이 좋아서 공연히 웃줄거리며 어머니 손에 은화를 쥐어주기도 하며 귀의 말로 가만히 소금 그리는 것이었대 어머니 이건 어머니 용돈이에요 어머니는 자기 손에 돈을 쥐어주는 작은 아들이 그저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대 거기에 비하면 큰아들은 집안일을 도맡는 이래 아직 한 분도 용돈 쓰라고 자기 손에 돈을 쥐어준 적이 없었대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항상 배불리 먹게 해주었고 옷도 며느리가 일일이 보살펴 옛날보다 훨씬 외양을 염려해 주었다 수위만 해도 아직은 좀처럼 그렇게 빨리 죽을 것 같지 않는데도 이미 준비를 다 해두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로하느라고 담배 때도 사주었고 맛좋은 담배며 따끈한 황차며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었대 그러나 단지 하나 어머니 손에 돈을 쥐어주며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으로 쓰세요 하고 말하는 금마는 아직 한 번도 없었대 그래서 어머니가 용돈 얘기를 끄집어 내기라도 할라치면 그들 내외는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그 중 어느 한쪽이 아마도 뭘 사시겠다고 그러셔요? 하고 나올 것이 뻔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쥐어주는 은화 한 잎이 큰 아들 내외가 보살펴주는 모든 것보다 더 고마웠고 사랑스러웠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준 은화를 품속에 꼭 간직해 두었다가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그것을 구덩이 속에 감추었대 그러나 작은 아들은 집에 오는 일이 드물었대 그래서 낮이면 어머니는 며느리와 같이 마당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대 어머니는 온 집안이 그대로 통빈거같이 느껴졌대 어머니는 앉아서 연신 하품을 하며 담배대를 빨았대 그칠 줄 모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옛날 생각이었대 지나간 생애 그 속에 꼭 한 가지 어머니는 스스로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었대 그러나 잊으려고 애를 쓰면 그럴수록 그 일은 눈먼 딸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었대 그 두 가지의 일을 보살님이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어머니도 모를 일이었대 어떤 때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도 났다 그러나 이미 옛날에 저지른 죄를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용서를 빈다는 것은 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대 그리고 지금쯤 딸은 뭘 하고 있을까 하고 혼자 쓸쓸히 중을 그려보기도 했대 그럴 때면 며느리는 언제나 쌀쌀했대 잘 있겠죠 뭐 그래도 시집을 갔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대 왜 그 애가 어때서 그러냐 걔가 뭐 바보인 줄 아느냐 걔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알고서나 하는 소리야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그래도 걔는 일을 많이 했단다 넌 모르지만 내가 그 애에게 일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걔가 일을 해봐라 무슨 일이든 너만 친한단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고 며느리는 눈을 흥급 가까이 가서 가며 바느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떤지를 살펴보고 난 뒤 덧붙였대 그래도 전 한 번 손댄 일은 제때에 끝마쳐요 아가씨처럼 그렇게 우물거리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대 그리고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대 넌 애기나 나으리무나 사람 사는 집에 애기가 없으니 어디 이 꼴이 되겠니 난 여태껏 이런 빈집에 살아본 적이 없단다 내가 어린애를 못 낳으면 작은애라도 장가를 보내야겠구나 하긴 그 애가 장가를 들려고 할런지 나도 모르겠다만 며느리가 애기를 못 낳는 것은 사실이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으면서 아직도 어린애가 없었대 며느리도 그것만은 은근히 걱정이었대 그래서 어머니 몰래 절에 가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할 짓은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몸에 태기가 없었대 그러나 남에게 질 줄을 모르는 며느리는 한 번도 자기의 고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지금도 그랬대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대 때가 되면 낫겠지요 그럼 지금은 때가 아니냐 어머니는 톡 쏘던 말했대 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왔지만 남편 있는 여편네가 애기 못 낳았다는 말은 못 들어보았대 우리 집안에서는 남산한 짝을 맞추면 곧 애아범이 되고 여자는 계속 애를 뱉어 씨앗도 좋고 다 그랬단다 그런데 넌 그렇지 못하니 뱃속에 병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 너 휴지볼 때 지은 옷들은 허리통을 넉넉하게 잘라서 지었는데 그게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구나 어머니는 이 말을 사촌동수한테도 했다 사촌동수의 귀에다 며느리가 애 못 낳는 얘기를 가만히 들려주었던 것이다 난 왜 그런지 알아요 며느리한테는 뜨거운 불이 없어요 밤낮 저렇게 얼굴에 핏기가 없고 노릇게 떴으니 아랫배에 좋은 피가 돌려 있겠어요 모처럼 형님이 넉넉하게 말라준 혼수감도 며느리의 참몸 때문에 소용없게 될 것 같아요 사촌동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연신 눈에 웃음을 흘리며 말했대 하긴 그럴지도 몰라 저렇게 핏기 없는 여자는 어린애 낳기 어렵지 사촌동수의 눈웃음에는 어떤 뜻을 품고 있었대 그녀는 계속 웃으며 말했대 하지만 여자가 다 동서 젊을 때처럼 그렇게 열이 많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게 여자들한테 언제든지 좋은 게 아닌 줄은 동서도 잘 알잖아 어머니는 찔끔해서 대답했다 네, 네, 알아요 어머니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대 얼마 후에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대 정말 우리 며느린 찬찬하고 일을 깔끔하게 사래요 너무 깔끔해서 탈이에요 그저 틈만 있으면 뭘 씻는지 바가지 밀구멍이 다를 정도로 박박 긁어댄단 말이에요 쌀도 너무 씻어대는 통에 흘리는 게 얼마나 많다구요 그리고 또 틈만 있으면 제 몸을 씻어요 아마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가 봐요 몸을 너무 씻으면 좋지 않대요 그 후 어머니는 며느리가 열이 없다느니 냉기가 있다느니 하는 말은 일주일 입 밖에 내지 않았대 어머니는 사촌동서가 옛날 일을 끄집어낸 것이 겁이 났던 것이대 그러나 사촌동서는 역시 친절한 여자였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친절한 마음씨에는 변함이 없었다 설령 사촌동서가 그녀의 남편에게 어머니의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녀가 그를 잃는 만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눈먼 딸과 아기 못 낳는 며느리 이 두 슬픔이 아니었던들 어머니는 벌써 마음의 상처를 잊었을 것이다 그만큼 오욕의 날은 먼 옛날이었던 것이다 진정 이 두 가지의 천벌이 자기의 죄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들 어머니는 오래전에 그 오욕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대 딸은 장님으로 시집을 갖고 며느리는 손자를 낳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가축과 개만이 집안을 싸둘어 다녔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못했다 이제는 오직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는 것만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일이었대 큰아들은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만족했고 작은아들은 자기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대 어쩌다가 동생이 집에 왔다 가더라도 형은 깨끗해야 동생이 가고 난 뒤에 가벼운 멸시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대 그 녀석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에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있지 남은 죽으라고 일해도 그런 옷을 못 입는데 말이야 돈품께나 버는 모양인데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 제발 강도질이나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 그 녀석이 잡히는 날이면 우리까지 피해를 입을 테니 말이야 어머니는 분연히 큰아들의 입을 틀어막았대 언제나 작은아들을 두둔하는 것은 어머니였대 그 무슨 당치도 하는 소리 작작해라 그렇게 훌륭한 동생을 가졌으면 되레 칭찬하고 기뻐해야 할 형이 그게 무슨 망발이냐 제가 제 힘으로 일자리 구하고 여기서 내 땅뚝이 신세 안 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한 일이냐 원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 그래도 큰아들은 비꼬는 듯 말했대 그래요 동생은 땅 파먹는 일 외에는 무엇이든지 잘 할 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집안에 군식구가 들어진 것만 좋아 어쩔 줄 몰랐던 것이대 시동생이 무엇을 하든 자기는 할 바 아니었대 옷도 제가 사입고 왔으니 자기는 수고를 드리지 않아도 좋았대 불평이 있을 리가 없었대 세월이 흘렸대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대 어머니는 아직도 시집간 딸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손가락을 세고 있었대 딸이 고갯길을 넘어간 일이 오늘까지 몇 밤이 지났는지 헤아리는 것이었대 두 손의 손가락을 합치고 열두 번을 꼽히도 모자랏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손가락 샘을 그만두었대 그 애한테 가보아야겠어 벌써 가봐야 했을걸 몸이 무거워서 차일피일 하고 말았구나 성한 아이 같으면 지금쯤 한 번은 친정에 댕기러 왔으련만 어떻게 사느냐고 물을 더 보고 손도 팔도 그리고 양볼도 어루만져 주고 얼굴빛도 볼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마을을 둘러싼 산과 언덕을 바라보았다 여름이 한창이었다 산과 언덕은 푸른 숲으로 우거졌고 들에는 벼가 물어 익어 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낮 아무 일도 안 하면서도 가라앉기만 하는 몸에 힘을 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개를 만나러 가야 한다 개를 만나야 해 얼른 가야지 얼른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되지 그래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더워지면 언제 또 병이 날지도 모르지 그렇다 내일 당장 떠나자 하늘이 저렇게 맑으니 비가 올 염려도 없지 아 저 푸른 하늘 어머니는 하늘을 우르르 보았다 얼마나 푸른 하늘이냐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벼랑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 조각의 먼 옛날이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이 입고 떠난 푸른 옷이 생각났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깊은 한숨이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왔다 이렇게 하늘이 곱던 날 그이는 푸른 옷감을 샀어 우리는 싸움을 했지 이렇게 푸르고 고운 하늘 밑에서 그날 그이가 입고 나간 그 푸른 옷은 그날 그 하늘빛이었어 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쉬고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마음은 어쩐지 뒤숭숭하기만 했다 그때 마침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대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말했대 내일 내 누이한테 좀 갔다 와야겠구나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와야지 걔가 여기를 올 수는 없잖니 아들은 걱정이 되어 말했대 내일요? 글쎄 내일 같으면 곤란한데요 일이 밀려서 어머니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추수를 끝내고 타작도 마치고 도지도 바치고 나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갑자기 다급해졌대 이미 마음에 결정한 일을 실행할 수 있을 만한 힘은 아직 남아있었대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에 실정이 났던 것이대 아니다 내일 가야겠대 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대 언제나 뜻밖의 일을 갑작스럽게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아들은 할 수가 없었대 그렇지만 어떻게 가시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대 내 오촌 당숙이 낙위를 빌려주시면 그걸 타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지배를 시켜 내 동생을 엄내에서 오게 하고 개들을 고삐를 잡게 해서 낙위를 몰고 가면 되지 않겠니? 개만 옆에 있으면 어디 가든지 안심하고 길을 갈 수 있을 게다 하긴 듣자니까 요즘은 비적도 없다더라만 그래도 큰 마을에는 공산당인지 뭔지 아는 도적이 있다더라 하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해체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걱정이 되어 쉽게 그르라고 할 수 없었대 그러자 곁에 있던 며느리가 조용히 한마디 거들었대 저도 도련님하고 같이 가신다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제서야 아들도 마음이 좀 놓였다 그들은 마침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선 오촌 조카가 엄내로 작은 아들을 부르러 보냈다 작은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오촌 조카는 눈이 휘둥그려 가지고 형님이 곧 오시겠다요 아주머니 그런데요 하고는 잠시 말을 끊고 한동안 저고리 단추를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형님이 살고 있는 데는 아주 찾기 어렵고 무슨 소굴 같았어요 어떤 상점 2층인데 침대가 스무나먼 개나 있고 그 밖에 책이랑 종이가 꽉 차 있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상점 주인한테 물었더니 형은 상점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요 형은 글도 읽지 못하잖아요 아주머니 만일 형이 그 많은 책을 읽는다면 굉장한 학작이에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 애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거참 이상한 일이구나 생선 글 읽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한 번 물어봐야겠구나 다음 날이었다 어머니를 실은 낙위는 골짜기의 울퉁불퉁한 길을 빠져나가고 있었대 때마침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물었다 예 내 방에 있다는 그 책하고 종이는 대관절 무엇이니 어제 내 육촌동생이 엄내에 너희 만나러 갔다가 보고 왔다더라만 난 내가 책 읽는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그 책들 다 어디서 난 거니 책으로 먹고 살겠다는 말도 못 들어보았고 대관절 내가 글 읽는 걸 난 한 번도 못 보았구나 그때까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던 작은 아들은 부르던 노래를 뚝 그치며 대답했다 그새 글을 좀 배웠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꾸 캐물어 보았대 아들은 하는 수 없다는 듯 몇 마디 변명같이 얼버무리며 말했대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 개어묻지 마세요 어머니 차차 다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때가 올 거예요 굉장한 때가 올 거예요 어머니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도 다 그때를 두고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예수는 다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말해요 어머니 우리도 팔자가 아주 필 거예요 그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없어지고 모두 평등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아들의 이 말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직 그렇게 무서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어머니가 알기로는 부자가 되고 가난병이가 되는 것은 모두 타고난 운수요 천명인데 사람이 어떻게 제명을 거역하고 다른 생각을 품겠느냐는 것이었대 어머니는 속으로 너를 겁이 나서 아들에게 소리쳤대 너 혹시 비적인가 무엇인가 하는 도적놈들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냐 도대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냐 그런 소리 짓거리는 것은 비적놈들 밖에 더 있느냐 가난병이가 부자가 되다니 그러면 도적질밖에 다른 길이 어디 있니 그래 생각해 보아라 부자가 되고 목숨을 잃는 게 그리 좋으냐 내가 붙들리면 목숨밖에 더 무얼 줄 게 있단 말이냐 아들은 이 말을 듣자 슬며시 화가 났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기나 하세요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다 가르쳐 드린다는데 그땐 어머니를 잊지 않을 테니 염려 마세요 그렇지만 어머니 혼자뿐이에요 난 나한테 정을 나눠준 사람한테만 나도 정을 나눠주겠어요 아들은 이 마지막 말을 힘주어 말했대 어머니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알 수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한동안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았대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느끼는 형에 대한 증오감을 부채질하기가 겁이 났기 때문이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대 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보송보송한 나기둥에 몸을 살짝 갖다 붙인 채 아들을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아들은 곧비를 쥔 채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다 뜻은 잘 모르겠지만 무언지 곡조가 힘차고 무엇을 때려부수는 듯한 노래였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아들의 생활이 궁금했다 좀 더 케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어떻게 했었든지 저 아들을 집으로 끌어와야겠다 장가를 보내서 아내를 얻어주면 쟤도 집에 올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살 것이 아니겠는가 어디 저 아들이 반할 만큼 예쁘사항한 며느리를 얻어보자 큰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니까 작은 며느리는 좀 색다른 여자를 골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자 어머니는 마음이 좀 풀리고 기분도 좋아졌대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것은 참 멋진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숨겨둘 수가 없어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얘야 너도 나이 스물이 넘고 이제 곧 스물한 살이 됐는데 어떠냐 장가들지 않겠니?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러나 누가 젊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랴 부끄럽기도 하고 기뻐기도 하면서 그래서 빙긋이 미소 뛸 줄 알았던 애들이 갑자기 부르던 노래를 뚝 그치고는 고개를 휙 돌려 사뭇 겨련한 태도로 입을 열었대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그런 문제밖에 생각하지 않는 줄은 나도 알아요 우리 동지들도 그것만이 부모들이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툭 하면 장가 장가 그렇지만 난 장가 안 갑니다 만일 어머니가 억지로 나를 장가 보내시겠다면 그때는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줄이나 하세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앞장을 섰대 어머니는 감히 한마디도 더 말을 할 수 없었대 아들이 화내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대 아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대 이런 새벽부터 걸어오던 길이 점심 낮을이 되자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대나무 숲의 푸른 언덕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곱게 하늘을 등지고 있었으나 좁은 길을 따라갈수록 차첨 가파르고 험상굳게 그 모양이 변해갔다 마침내 한낮이 되고 뜨거운 햇볕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자 부드러운 언덕은 자치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난데없는 벌거숭이 돌산이 나타나 쭈뼛쭈뼛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대 더욱이 벌거숭이 모래빛 산들은 구름 한 점 없는 밝고 투명한 푸른 하늘 때문에 더욱더 험악하게 보였대 길은 희뿌연 낭떠러지 바위 밑으로 꾸불꾸불 나아 있었대 검지도 희지도 않은 모란방울 떨어지지 않고 푸른 복이 자라지 않는 바윗돌은 희뿌연 햇빛 그대로의 이상 야랫한 빛깔을 지닌 채 실로 귀괴한 모양을 하고 있었대 그리고 꼬불어진 길은 점점 더 가팔라서 갔대 점심때가 지나가고 다시 두 시간 남짓 더 올라갔을까 말까 했을 때였다 문 등 눈앞이 환하게 탁 트이며 깊고 둥근 산뜻 계곡이 눈 아래 나타났대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바위로 된 산이 사방으로 벽처럼 둘러싼 작은 마을이 있었대 그 주위에는 몇몇 푸른 논밭도 눈에 띄었대 어머니와 아들은 동구 밖에서 낙위를 멈추고 그들이 찾는 집을 물었대 한 사람이 산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했대 저기 저 낮은 쪽 꼭대기에 파란 풀밭 같은 게 보이죠? 그 풀밭을 넘었으면 집이 두 채 있어요 풀밭 저쪽은 바위와 하늘 뿐이에요 어머니는 이 험악하고 기괴한 바위로 된 산 모양과 그 희뿌연 색깔과 듬성듬성 도단한 초원의 살풍경한 광경을 아까부터 눈살을 지푸리며 바라보고 있었대 평생을 넓은 계곡의 기름진 들에서 살아온 어머니는 좁다란 산골 동네를 등에 쉬고 길을 올라갈수록 눈앞에 보이는 옹색한 땅과 불모의 토지와 빈약한 곡식을 둘러보며 놀랍고 두려워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대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대 예 도저히 못 보겠다 내 누이가 이런 곳에서 살다니 안되겠소 내 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겠구나 난 그래도 좋아 그 애를 낙위에 태우고 시집했어야 뭐라고 하든 집으로 데리고 가사 지참금을 받고 시집 보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데려온들 무슨 상관이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것이다 가지고 온 찬밥 한 덩어리를 솜심으로 먹었을 뿐이었대 그는 어서 누이집에 가서 푹 쉬고 싶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거기서 쉴 작정이었다 그는 낙위 꽃비를 마구 잡아당겼다 어머니는 참다 못해 그만 아들이 화를 내건 말건 한마디 욕을 하려고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였다 그때 갑자기 그들 앞에 집이 나타났다 정말 집은 두 채뿐이었대 집은 산마루의 경사진 바윗돌 위에 찰싹 엎되어 있었대 그 중 한 집 문 앞에 그 고약한 얼굴을 한 노인이 앉아 있었대 어머니는 곧 그 집이 딸이 사는 집인 줄 알았대 노인은 어머니를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었대 설마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여자가 어머니래야 하고 못 믿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대 그러다가 그는 황망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대 곧이어 집안에서 한때의 사람들이 나왔대 그 중 한 남자는 그모튀튀한 얼굴에 빼빼 마른 언뜻 보기에 굶주린 짐승 같은 인상이었대 그 밖에도 두 여자와 바보처럼 생긴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작 만나러 온 눈먼 딸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낙위에서 내려 그들 앞으로 가까이 갔다 그들은 모두 꼼짝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도 마주 그들을 노려보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도로 겁이 났다 어머니는 평생 잃은 여자들을 처음 보았다 머리는 생전 빚지도 않는지 버석버석하고 얼굴은 말라서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었으며 입은 옷은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런 꼴을 하고 문간에 버티고 서 있었다 또 한 집에서도 어린애 둘이 나왔다 그들도 모두 하나같이 무슨 열병에라도 걸렸는지 노릇게 뜬 얼굴을 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터져 있었으며 몸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흉측해 보였대 그들도 묵묵히 어머니를 노려보기만 하고 있었다 인사도 없었다 그들의 눈은 맹소의 그것처럼 사나웠고 도저히 사람의 눈 같지가 않았대 어머니의 가슴은 갑자기 무서움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그들 앞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내 딸 어디 있소? 내 딸을 어디다 숨겨 두었소? 어머니는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들은 꽃비를 잡은 채 의아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만 할 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대 그 여자의 말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대 북쪽 지방의 심한 사투리를 쓰는 데다가 말소리는 부러진 이빨 사이에서 탁탁 막혀 뭐가 뭔지 어머니에게는 분명하지 않았대 그 여자는 말했대 마침 잘 오셨소 딸은 오늘 죽었소 죽었다니 이 한마디의 말만 겨우 입 밖에 낼 수 있었을 뿐 어머니의 숨은 콱 막혀버리고 말았다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았다 호흡이 끊어지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가까운 운막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딸은 운막한 봉당의 갈대 돗자리 위에 뉘어져 있었대 딸은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대 시집 갈 때 입고 간 바로 그 옷을 입은 채 딸은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딸의 시체를 감싼 옷은 더러웠고 군데군데 헤져 있었대 딸이 가져갔던 새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방 속에는 갈대두미가 쌓여 있었으며 더러운 의자가 한둘 흩어져 있을 뿐 얼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대 어머니는 딸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대 조용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 그 참을성 많던 작은 입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딸의 모든 얼굴 부분 부분을 바라보았대 드디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와락 딸을 끌어안으며 그 위에 푹 쓰러졌대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었대 그리고 더러운 소매자락을 그도 올려 가나다란 딸의 팔을 보았대 또 바지 가랑이를 올려 다리도 보았대 어머니는 그들이 딸을 때려 상처를 입히지 않았나 하고 정신없이 딸의 몸을 살펴본 것이대 그러나 맞아서 멍든 자국은 아무데도 없었대 흔적은커녕 딸의 보드라운 살길은 어디 하나 다친 데조차 없었대 애잔한 뼈마디도 모두 성했고 겉으로 보아서 찾을 수 있는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대 딸은 창백하고 처참할 만큼 말라 있었대 그러나 딸은 그전에도 항상 말랐었고 죽으면 누구나 창백해지는 법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딸의 입에서 냄새를 맡아 보았대 혹시 약이라도 먹여 죽이진 않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대 그러나 죽음의 희미한 슬픔의 냄새밖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대 그래도 어머니는 딸이 저절로 제명을 다하고 죽었다고는 도저히 믿으시지 않았대 어머니는 운막 입구에 서서 자기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대 모두 다 낯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거칠고 사나운 표정들이었대 어머니는 목을 넣고 울면서 소리를 질렸대 너희들이 내 딸을 죽였구나 나는 다 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내 딸이 죽었어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말이야 시집 보낼 때는 그렇게 튼튼하던 내 딸이 왜 왜 죽었느냐 말이다 그녀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어머니가 싫어했던 그 여우같은 노인이 씩 웃으며 말했대 이봐요 말 조심하시오 며느리를 죽였다니 그런 엄청난 소리랑 아예 마시오 게다가 그때 그 무뚝뚝한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노인의 말을 가로챘다 어떻게 죽었느냐고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몸이 약해서 감기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땅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다시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말을 계속했대 어디 그분인 줄 아세요 며느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단 말이오 이런 고사하고 물 하나 끼치도 못했소 우물을 보내놓으면 밤낮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길까지 잊어먹곤 했단 말이오 어머니는 문 밖을 내다보았대 그들이 말한 우물가시라면 좁은 바위길을 따라 산빗달 아래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대 저 길을 걸어서 우물까지 가? 이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어머니는 더욱더 우라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대 당신들이 내 딸을 때렸지? 보나마나 매일 내 딸을 때렸지? 그 무뚝뚝한 여사가 얼른 말했대 어디 한번 찾아보시오 멍든 자리가 있나 없나 꼭 한번 내 아들이 때린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도 제 예팬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을 뿐이오 어머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불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대 당신 아들은 어디 있소? 그들은 아들을 때밀했대 아들은 어머니 앞에 서서 낄낄 웃으며 쳐다보았대 어머니는 그가 천치라는 것을 알았대 어머니는 딸의 몸 위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통곡을 했대 이런 사람들 틈에 끼어 딸이 겪어야 했던 고생을 생각하니 하염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대 이렇게 어머니가 울고 있는 동안 어머니를 노려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져갔대 어머니는 누가 등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고 얼굴을 들어 위를 쳐다보았대 그것은 아들이었대 아들은 어머니의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가만 말했대 어머니 위험합니다 겁이 나요 오래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어서 떠납시다 이미 죽은 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흠상구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잖아요 어서 아랫마을에 가서 욕이나 하고 빨리 집으로 갑시다 어서요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났다 그들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서로 몸을 바싹 갖다 대고 저희들끼리 수근수근하는 품이 심상한 눈치가 아니었다 더욱이 그들은 작은 아들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 내 아들을 생각해야 해 나야 죽어도 좋지만 아들이 있잖아 어머니는 다시 한번 죽은 딸을 돌아보았대 흐트러진 옷깃을 여며주고 팔을 곧게 내려주었대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대 열량짜리 관이오 그래도 우리가 당신 딸을 구박했단 말이오 어머니는 집안을 살펴보았대 과연 문 옆에 관이 놓여있었대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열량 값어치의 관은 아니었다 칠도 하지 않은 나무판자를 되는대로 붙여맞춘 것이었다 그 따위 종이상자 같은 관이야 거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었대 어머니는 하도 화가 나서 저것도 관이오? 종이상자지? 저런 관점이야 내 딸이 가져간 언화만이라도 충분하겠소 하고 따끔하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돌아섰대 축축한 비구름처럼 엄선하고 흠악한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어머니의 전신을 얼어붙게 했다 저 짐승같은 사내들 저 사나운 여자들 아들은 자꾸만 어머니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재촉을 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아무 말도 않는다 내 딸은 죽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욕을 퍼부어보았자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며 다시 입을 열었대 당신들은 하늘 앞에 서있소 모든 신령님 앞에 서있단 말이오 이제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아시오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은 없었대 어머니는 돌아서서 낙위 등에 올라탔다 아들은 얼른 꽃비를 잡고 바위길을 내려오며 그들이 뒤를 쫓지나 않나 하고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았대 아들이 말했대 저 마을까지 빨리 갑시다 어머니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마음이 놓이지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어머니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딸은 죽은 것이다 제 17장 지울 수 없는 죄의식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어머니는 잠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들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울음이 못 견디게 괴로웠다 마침내 그는 참다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 제발 좀 그만 그치세요 못 듣고 있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먹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어느새 다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아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분염했다 오냐 그날만 와보아라 밤낮 이렇게 비참한 생활만 하지는 않을 것이야 그날이 오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재난해서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우리도 내 누님을 죽인 사람들을 고소하고야 말테다 빌어먹을 넘은 세상 가난한 우리한테는 법도 없단 말이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누가 아니라냐 돈이 없으니 재판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어머니는 새삼스럽게 서름에 북받쳐 통곡을 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입을 놀렸다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재판을 하면 뭘 하겠니 죽은 내 누이가 살아나겠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다 아들도 울기 시작했대 그러나 그것은 죽은 누이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서러워하는 어머니 때문도 아니었대 다만 다리가 쑤시고 몸도 피곤하고 세상일이 모두 지겨워서였대 이래하여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날 밤 어두워서였대 피곤한 다리를 설득거리며 회색 나귀에서 몸을 일으킨 어머니는 물적신 솜처럼 지쳐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내리자마자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큰아들을 불렀대 큰아들이 황망히 집에서 뛰어나왔다 예야 내 누이가 죽었다 큰아들은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거저 우두커니 쓴 채 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대 멍하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큰아들에게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쭉 들려주었대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는 고 동네 사람들의 귀에 들렸대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달려왔대 사업시간에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의 집 앞에 모여들었대 그들은 희미한 달빛이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열심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대 작은아들은 나귀둥에 몸을 기대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있었대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혼자 마당 한구석으로 가더니 쓰러지듯 들어 누웠대 몸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대 오늘 생긴 갖가지 일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러이 지나갔대 어머니는 계속 통곡을 하며 눈물로 몽롱해진 눈으로 주위에 선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대 글쎄 내 딸이 죽었다오 내 딸이 죽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애를 그린대로 시집을 보냈는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해요 철은 저 쌀쌀맞은 며느리만 아니었더라도 딸은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저것이 딸을 그처럼 구박하고 밥도 적게 담아주고 시내는 꽃도 달아주지 않고 무슨 일이든 제 시누일을 박대만 하니까 나는 내가 죽으면 딸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했고 딸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시집을 보냈더니 그 찬찬한 애가 왜 내 곁을 떠났겠어요? 남편이니 시집이니 하는 것을 걔가 바란 줄이나 하세요? 그 애는 어린애였어요 상냥하고 견할픈 어린애였다구요 제 어미와 제 집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단 말이에요 큰애야 이게 다 내 예편네 때문인 줄 알기나 하니? 난 내 예편네가 시집 온 나를 저주한다 그런 여자가 애를 낳을 줄이나 하니? 어머니는 목을 넣고 통곡을 했다 사람들은 묵묵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대 그들은 어머니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그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종합해보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여간에서 쉽게 진정될 것 같지가 않았대 큰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말없이 서있었대 그러다가 어머니가 자기 아내 욕을 하고 심지어 애도 못 낳을 거라고 제 아내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자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조리있게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했대 어머니 그건 옳지 않은 말씀이에요 누이를 시집 보낸 것은 제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대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한마디의 언언도 없이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왜 어머니가 직접 가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셨나 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기까지 했어요 큰아들은 오촌 당숙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잖아요 아저씨 언젠가 제가 어머니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저희 내외가 깜짝 놀랐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촌 시숙은 몹시 난처하다는 듯 외면을 하고 지푸라기를 질근질근 씹으며 말했다 음 좀 급하긴 하지 손자를 품에 안고 있던 사촌동수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정말이야 동서는 너무 성미가 급해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는 것을 못 보았어 우리가 동서의 하는 일을 눈치채고 그걸 알았을 땐 벌써 동서는 일을 다 해치운 뒤인걸 어떻게 해 우린 그저 동서가 한 일을 칭찬이나 해주는 수밖에 그러나 이날 밤만은 누구의 책망도 참을 수 없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벌컥 화를 내며 무서운 눈으로 사촌동서를 노려보았다 동서는 저렇게 둔에 빠진 남편하고 살아서 그래요 자기 남편 둔한 생각은 않고 남의 성미가 급하다고요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사태는 갑자기 험악해지고 말았다 평생을 다승한 친구처럼 지내온 동서끼리 바야흐로 무서운 싸움이 벌어질 찰나였다 그러나 사촌 시숙은 참으로 어질고 순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얼굴이 금세 빨갛게 상기되며 금방이라도 어머니를 되쏘아줄 기세를 보이자 여보 그만둬 어째 사람이 그래요 오늘 밤엔 개수시 마음이 보통 때와는 다르지 않소 저렇듯 정신을 잃고 서러워하는 걸 보면 말이요 하고 자기 아내를 책망하고 나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지푸라기만 질근질근 씹었대 이었고 그는 다시 부드럽게 말했대 내가 둔한 것만은 사실이요 난 이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소 당신만 해도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 정말 나는 둔한 사내요 그리고는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얼른 맞장구를 쳤대 정말이지 그래 자넨 정말 둔해 머리도 둔할 뿐더러 말도 느릿느릿하고 또 꿈떠거든 그러자 사촌 시숙은 그렇죠 그건 정말이에요 하고 한숨을 한번 쉬고는 씹고 있던 지푸라기를 탁 뱉어버리고 곁에 쌓인 집두미에서 새 지푸를 한 개 뽑아물었다 이렇게 해서 동서끼리의 험악한 사태는 겨우 면할 수가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의 시선이 모인 사람들 틈에 낀 수다쟁이 과부 위에 떨어졌대 과부는 입을 헤벌리고 눈을 멀거니 뜬 채 고개를 쑥 뽑아 앞으로 벌어질 일이 궁금한 듯 잔뜩 긴장하고 있었대 어머니는 과부를 보자 분노와 슬픔이 다시 폭발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함께 서로 뒤범벅이 되어 사업시간에 어머니의 발을 과부에게로 돌진하게 했다 어머니는 와락 달려들어 손톱으로 과부의 얼굴을 핥히며 과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용연아 내년은 저쪽 년 놈들이 어떤 종자인지를 잘 알면서 날 속였지? 또 내년은 신랑이라는 작자가 바보 천지인 줄도 알면서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 그런데도 우리처럼 순박한 농사꾼이라고 날 속였지? 내년은 내 딸이 그 흠한 산길에 물을 기러야 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지? 이게 모두 내년 때문이야 내가 내년을 가만 놔둘 줄 아니? 어머니는 과부를 사정없이 두들겨 폈다 과부는 미친 듯 자기를 난타하는 어머니를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 가만히 놓아둔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를 일이었대 큰아들이 가운데 뛰어들어 싸움을 말렸고 작은아들도 벌떡 일어나 제 형과 함께 어머니의 몸을 꽉 붙들었다 그 틈에 과부는 재빨리 몸을 빼내었대 그러나 체면상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칠 수는 없었대 과부는 우선 얼만큼 몸을 피해 어머니와의 사이를 사람들이 가로막을 수 있는 지점까지 가자 몸을 휙 돌려 욕을 퍼붓기 시작했대 그래 알았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내 딸은 장님이야 장님이 그래 성한 남편 얻을 줄 알았어 에이 고약한 년 같으니 일 큰 남이 예를 써서 해준 일을 그래 이따위로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과부는 분을 못 이겨 자기 가슴을 쾅쾅 치고 활킨 손톱 자국을 어루만지며 대성통곡을 했다 그리고 다시 싸움을 할 듯 덤벼들 기세를 보였다 사람들은 과부를 둘러싸고 싸움을 못하게 말리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두 아들도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동생의 부축으로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에게 뜨거운 물을 한 대야 가지고 왔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싸우는 동안 물을 데우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수건을 뜨거운 물 속에 담가서 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대 그러고 나서 따끈한 차를 권하며 한편으로는 저녁 준비를 했다 이러는 동안 어머니는 차차 마음이 가라앉고 우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대 얼마 뒤 그녀는 긴 한숨을 쉬며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난 어머니는 주위를 돌아보며 작은 아들을 불렀대 작은 아들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아들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무척 피곤해 보였대 보통 때의 그 명랑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옆에 앉힌 다음 밥을 먹으라고 했대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대 오늘 밤만은 내 곁에서 자그라 죽은 내 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애의 잠자리에서 자다오 오늘 밤만은 그 사리를 비우고 싶지 않구나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들은 자리에 눕자마자 곧 꼬라들어졌다 집안은 소용했었다 그러나 밤이 깊도록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곤한 몸의 뼈마디 마디가 온통 쑤셨고 하루 종일 나기둥에서 시달린 데다가 너무나 뜻밖의 재앙 때문에 마음 역시 지칠 대로 지쳤던 것이다 이제 어머니에게는 오직 사근아들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으며 새삼스럽게 그에 대한 뭉클한 애정이 솟아났다 아들을 위해서 나는 좀 더 희생적이 되어야겠다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이 아들뿐이야 장가를 보내고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자 그들 내외만이 있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줘야지 그들한테는 어린애가 생길 거야 착하고 애 잘 낳는 여자를 찾아서 집안에 어린애가 있도록 해야지 이와 같이 손자에 대한 무한한 희망이야말로 어머니에겐 앞날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안조차도 어머니에게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고질이 된 어머니의 신병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몸은 극도로 쇄약해졌다 너무나 쇄약해진 몸은 슬퍼할 기력조차도 없었다 어머니는 병석에서 마음과 몸을 안정해야만 했다 모든 슬픔과 손자에 대한 희망마저 이제는 슬퍼할 수조차 없고 기대할 수조차 없는 자신의 쇄약해진 몸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어머니를 찾아와서 위로했다 어차피 딸은 죽었으니 이제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라고도 했고 사람의 명이 하늘에 있는 걸 슬퍼한들 어떡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는 사촌동수가 이런 말도 했다 아들이 있지 않아 아들이 어머니는 힘없는 소리로 사촌동수에게 말했다 형님 아들이라고 해야 큰아들은 아기가 없고 작은 녀석은 장가를 들지 않겠다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나 사촌동수는 여전히 인성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벙긋 웃으며 말했다 그저 몇 년만 더 기다려 봐 어떤 여자는 7년이나 되도록 애기 하나 못 낳다가 그 후 연급부 애를 낳았다 하지 않아 그리고 장가 안 가겠다는 작은 애는 말이지 필경 그 애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러는 걸 거야 동서는 아무 소리 말고 그 여자만 찾아내요 그래서 며느리감으로 적당하다 싶으면 곧 장가 보내면 되지 뭐 그 애는 아무래도 제 애인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총각치고 장가 들기 싫어하는 총각이 어디 있으려고 그러나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형님 귀를 내 입가에 좀 가져와 봐요 사촌동수가 허리를 굽혀 귀를 어머니 입에 갖다 대자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렇게 슬픈 일만 계속 일어나고 만사가 다 이 모양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이게 다 옛날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닌가 싶어 때로는 겁이 나요 그래서 보살님이 나한테는 손자도 안 주시나 봐요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그 감겨진 눈 아래로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려내리고 있었대 이렇게 어머니는 과거의 모든 죄를 마음속으로 자꾸만 되심는 것이었대 그것은 비단 사촌동수도 아는 죄뿐만이 아니었대 남편이 죽은 노라고 속인 일 그래서 거짓으로 편지를 띄운 일 그 밖에도 수많은 과거의 모든 거짓말들을 어머니는 병석에서 씹고 또 씹어 가며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이러한 모든 일을 순수한 죄값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 누구든지 자신의 체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대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고 한 것만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남편은 자기가 죽인 것처럼 느껴졌고 남편이 죽었다고 속인 것도 결국은 다른 남자의 품이 아쉬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자책감이 들고 냈다 그래도 몸이 성할 때는 잊어버리고도 살아왔던 먼 옛날의 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몸이 쇠약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지금은 그 모든 옛날의 죄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오로지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 쓰라렸다 게다가 자기는 동네 부인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몸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갈수록 점점 더 침울해서 갔다 이제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곤 오직 작은 아들을 자기 곁에 있게 하는 일뿐이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자기한테 살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해놓고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나 따끈한 살을 마시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두부를 사러 먼 곳까지 걸어서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병석에서 며느리만을 의지해야 하고 손 하나 깎아가는 일까지도 며느리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는 티끌만큼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느리 딴에는 그야말로 있는 것 없는 것 온갖 정성을 다해 극진히 어머니를 봉양하고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해 주어도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이 차다느니 얼굴이 누렇게 떳다느니 하고 투정을 했고 논사를 잔뜩 찌푸리며 마치 원수를 눈앞에 두고 보듯 어린이처럼 며느리를 적대시하고 있었대 그러나 비록 그처럼 며느리가 안이껍게 여겨지는 때도 있었지만 애 못 낳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죄값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그 말만은 정말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것이들 그 해 가을도 거의 지나갔을 무렵 어머니의 병세가 차첨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어머니는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 기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격렬했던 본내는 어느 정도 사라졌으나 어머니는 다시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이제는 죽은 딸을 생각해 보아도 그전처럼 간장을 쥐어짜는 듯한 슬픔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까지 했다 그래 사람들의 말이 옳아 오히려 딸은 죽기를 잘했는지도 모르지 이 세상에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는 이러한 생각을 철수같이 믿었대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여러모로 도와주었대 그들은 어머니 앞에서는 딸에 관한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느 마을에건 그런 일은 있는 일이어서 특별히 딸의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대 따라서 자연히 어머니 없는 곳에서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대 이리하여 딸의 짧은 일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말았대 수다쟁이 과부도 처음에는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조심했고 될 수만 있으면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을 치르고 나서 몸이 쇄약해진 것을 보자 그전과 다름없이 말도 잘 걸며 다시 새실거리기 시작했대 어머니는 지나간 일을 모두 잊기로 했대 그러나 때때로 마음속에는 검은 먹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했대 제 18장 눈물겨운 조그만 위안 그 이듬의 봄이 되자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대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대 어머니 저 당분간 집에 있기로 했어요 여기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말해요 또 오라는 통지가 올 때까지는 여기 있겠어요 어머니는 반가워서 이게 웬일이냐고 아들에게 물었대 그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어쩐지 아들은 그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았대 그전에는 곧장 노래도 부르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더니 이제는 말도 잘 하지 않았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호응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어머니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대 참다못해 어머니는 이 말을 사촌동서에게 했다 동서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어른이 되는가 보지 뭐 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대 작은 아들은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게 해주었대 어떤 때는 남편 얼굴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남편 모습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있기도 했대 그런데 아들은 집에 온 지 아흘에만해 갑자기 또 가버리고 말았다 올 때에 예고 없이 온 아들은 갈 때도 아무 예고 없이 가버리고 만 것이다 아들이 무슨 통지를 받고 집을 떠났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아들은 조그만 가죽 상자에 온 몇 벌을 꾸려놓고 떠났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것이 섭섭해 예, 내가 왔길래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째 또 이렇게 갑자기 떠나느냐 하고 물었으나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또 올 거예요 어머니 아마 아들은 집을 빨리 떠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는 매우 즐거워하고 있었대 그 후로 작은 아들은 늘 신이 나야 했다 그는 다시 아무런 기별도 없이 불쑥 집을 나가기를 여러 번이나 했다 한 번 가면 대개 하루 걸려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한 이틀은 마을을 빈들빈들 돌아다니며 주막 같은 데 틀어박혀 시국이 나쁘다느니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느니 때가 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뿐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주막집 주인은 기름을 바른 매끈한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내가 듣기엔 꼭 무슨 비적들 얘기 같구먼 하고 의아심을 도두었으나 그래도 사람들은 어머니와 큰아들의 체면을 보아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나보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대 집에 있을 때도 작은 아들은 얼쩡그리고 놀기가 일쑤였대 어쩌다가 그가 손쉬운 일로 형을 도와주기라도 할 때면 형은 얄밉다는 듯 이렇게 말하곤 했대 고맙긴 하지만 그만둬라 내가 없을 때도 일은 다 했으니까 동생은 형을 흘게 보았대 요즘 와서 동생은 남을 보는 눈초리가 아주 금방 젖었대 그러나 그전처럼 형과 싸우는 일은 없었대 그는 코방귀를 한번 끼고 나서 침을 탁 뱉으며 냉소하던 말했대 좋도록 하시오 형은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 냉정한 녀석 형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증오가 타올랐대 다시는 집에 오지 말고 나가서 따로 살라고 말하고 싶었대 그러나 동생을 쫓아낸다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기도 해서 차마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며 은근히 제 형을 비난하고 있었대 제 땅도 아닌 나무 땅을 붙여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소작인 나부랭이가 그래도 지주임내하고 되지 못하게 뻐기는 꼬락선이라니 정말 꼴불견이에요 토지가 모두 공동소유가 되는 날이 오면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참 재미있을 거예요 지주들 꼴 참 좋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사실 처음 몇 마디 말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보고 말했대 그래 참 그렇겠구나 내 형도 어떤 때는 지나치게 코가 세더라 거기에다가 내 형수는 아직 아기도 못 낳고 말이야 작은 아들의 말은 무엇이든지 그를 떠댔대 말하자면 어머니는 작은 아들과 단짝이었대 작은 아들이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잔치라도 버리고 싶었대 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달기라도 잡고 성찬을 베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었대 달근 큰 아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로서는 고작 해야 둥지에서 달걀을 두억에 훔쳐두었다가 작은 아들이 오면 아무도 몰래 쪼서 먹이는 정도였다 어쩌다가 이웃에서 별미라도 대접받는 날이면 어머니는 그것을 먹지 않고 작은 아들을 위해 간직해 두곤 했다 이제는 늙어 집안에서 아무 할 일도 없는 어머니는 집에만 들어앉아 있기가 지루하면 가다 오다 이웃 여자들과 어울려 마을에 놀려가는 일이 있었대 그럴 때에도 혹 복숭아나 꽃감이나 과자 등속이 생기면 작은 아들 생각부터 먼저 낳았다 그래서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잘 두었다가 그가 오면 꺼내어 먹이곤 했다 그런데 그는 정한 날짜에 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면 어머니는 간수에 둔 음식이 썩을까봐 먹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먹기는 했지만 어쩐지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도 않았고 맛도 없었다 그렇다고 아직 어머니가 입맛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이런 것을 넣어둔 서랍을 열고 음식을 뒤적여 놓으며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얘가 또 제때 오지 않는데 이럴 때 손자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손자한테 이 과사를 주게 된다면 그런데 손자놈까지도 없으니 이렇게 작은 아들이 오기를 고대하는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내다보며 작은 아들이 온화하고 애를 태웠다 그러다가 멀리서 작은 아들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아니 그의 옷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걸어오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기만 해도 어머니는 서둘러 쫓아 나갔대 그것이 작은 아들인 경우 어머니는 늙고 시들어진 손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작은 아들의 손을 덥석 쥐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대 그리고는 며느리가 자기 먹으라고 가스다 놓은 차를 따라 작은 아들에게 먹이고 소랍에서 음식을 꺼내주었대 작은 아들은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골라서 입에 넣었다 어머니는 그것이 한없이 기뻤다 때때로 그는 그 멋지게 생긴 코를 옆으로 돌리며 이 과사는 곰팡이가 쓸었어요 어머니 라고 하든가 아니면 떡이 말라서 싫어요 하고 먹기를 거절할 때가 있었다 그를 낮추면 어머니는 몹시 서운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게 말라니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냥 놔두었지 그리고 아들이 먹지 않으면 그냥 내버리기가 아까워 자기가 먹어치웠다 그러면서도 작은 아들에게 먹이지 못한 것을 못내 서운해 했다 아들이 먹기를 다하면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붙들고 여러 가지 말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좀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꾸만 자세한 얘기를 해보라고 그를 못살게 굴었대 그러면 아들은 그러한 어머니가 진절머리가 나서 금세라도 집을 나갈 것 같이 엄포를 놓았다 일이 그쯤 되면 어머니는 다시 아무것도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작은 아들은 또 나름대로 예전보다 8배 많은 수단이 늘었대 늙은 어머니는 기억력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아 작은 아들이 보고 들은 신기한 일을 이야기해주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었대 작은 아들은 어느 장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색다른 구경거리에 대해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대 이를테면 머리가 두 개 달린 아들을 낳은 어떤 여사가 그 아이를 사람에게 구경시키고 돈을 한 분씩 받더라는 이야기라든지 꿈틀거리는 뱀을 산채로 목구멍 속으로 집어넣고는 꼬리를 잡아 빼내는 요술쟁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대 그러면 어머니는 좋아서 아까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기한 듯이 듣고 있었대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대 그러다 아들이 다시 홀연히 집을 나가고 나면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 그리고 어머니는 또한 이런 신기한 얘기를 큰 아들 내외한테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였대 하루는 들리를 마치고 돌아온 큰 아들이 질그를 세수대야에 물을 뜨놓고 막 세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다 큰 아들은 세수를 하다 말고 소전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그 녀석은 어머니 복량도 안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털끌만한 일도 안하면서 꼭 무슨 거지에게나 하듯 동전 한 입식을 어머니한테 던져준단 말이에요 집이라고 찾아와서는 밤낮 빈둥빈둥 놓이면서 호미의 손 한 번 대보지 않는 놈이 무슨 그 따위 하고 다시 머리를 돌려 푸푸 야단스럽게 세수를 하며 어머니의 다음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대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작은 아들만한 아들이 없었대 후리후리한 키, 하얀 피부, 새끼손가락의 긴 손톱, 베곡 같은 이빨, 반지르러한 머리카락 그리고 그 윤기 있는 머리가 흘려내릴 때 고개짓으로 눈을 가린 머리카락을 슬쩍 치켜올리는 그 맵시 이 모든 것은 작은 아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작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 밖에도 어머니는 그의 시원스런 웃음과 대담한 눈초리 돈에 인색하지 않고 허리춤에 손을 찔려넣어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한테 돈을 집어주는 그 호탕한 성격이 말할 수 없이 좋았다 그리고 또 돈이 떨어지면 그는 어머니에게서 얼마든지 돈을 타갔다 어머니는 돈을 주는 아들도 좋았지만 자기한테서 돈을 타가는 아들 또한 여전히 좋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주는 돈을 나중에 그가 필요할 때 타가라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꼭꼭 간직해 두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 19장 길고 긴 회안의 세월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 그날은 바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대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오지 않았대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이 꼭 오르라고 믿었대 바로 사흘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흘 전의 일이었대 작은 아들은 밤중에 집으로 왔대 그리고 남은 눈을 피하기 위해 들길로 와서 어머니의 방문을 가만히 흔들었던 것이대 어머니는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고 무서워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대 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려는 잠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낫고 빨랐다 그런데도 큰아들 부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때마침 어머니의 잠자리 곁에 재워둔 여러 마리의 달기 한꺼번에 요란한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옷을 더듬어 찾아입고는 소때를 찾아 불을 켜놓고 살며시 문을 열어주었대 이른 밤중에 큰길로 오지 않은 것은 필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으로 어머니는 직감했던 것이대 어머니가 불을 들고 내다보니 바깥에는 요즘 아들이 늘 입고 다니던 검정 양복을 또 같이 입은 두 사람의 젊은이가 함께 서 있었대 그들은 종이로 싼 꾸러미 같은 것을 새끼줄로 동여며 들고 있었대 어머니가 문을 열자 작은 아들은 촛불을 입으로 훅 불어 꺼버렸대 희미한 달빛에 비춰 누가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보고 기뻐했던 어머니는 하마터면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다 아들이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이걸 겨울옥과 한데 섞어서 어머니 잠자리 밑에 좀 넣어두세요 이 얘기는 누가 알면 재미없으니까 아무에게도 하시지 말고요 다음에 와서 가져가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부쩍 의심이 생겼대 그녀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다짐을 두었대 예, 아무튼 좋지 않은 물건은 아니겠지 그리고 남의 것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아들은 재빨리 어머니의 말을 가로챘다 아니에요 훔친 건 절대로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우연히 아주 싸게 산 양피인데요 형님이 아셨다가는 또 뭐라고 꾸중을 하실 테니까 잘 간수해 두세요 형님은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나무라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는 겨울에는 이걸로 어머니 옷을 지어드리려고 해요 모두 좋은 옷을 지어 입도록 하겠어요 어머니는 무척 기었대 아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고지 듣기로 했대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남몰래 하는 일을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것이 퍽 대견스럽기도 했대 그러냐? 그럼 안심하고 가 있거라 이 방에는 내 형 내밀 몰래 갖다 둔 것도 제법 있단다 두 사나이는 그 꾸러미를 방 안에 들고 들어와 어머니의 잠자리 밑에다 집어넣었대 달기 목을 길게 뽑으며 우러댔대 그 소리에 잠들었던 소도 잠을 깨어 새김질을 했대 그런데 아들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모양이었대 아들이 다급히 서두르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괴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 마음 놓고 갔다 오느라 잘 간직해 둘 테니 소미 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바람도 쐬고 볕에 내다 널기라도 해야겠지? 하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뭐 한 이틀 뒤에 또 오게 될 테니까 그냥 둬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옮길 작정인데 그렇게 되면 내 방에 갖다 두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대 좋은 방을 얻게 된다는 말에 벌써부터 생각해 오던 아들의 혼사가 어머니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외딴 곳으로 슬쩍 데리고 가서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대 그가 어머니의 말을 쫓아 장가를 들어야만 어머니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대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장가를 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뜨거운 정열의 피가 지금 이 아들에게도 틀림없이 있어 보이는데도 말이다 물론 아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피의 만족을 보고 있겠지만 어머니로서는 그 피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이 한스럽게 짝이 없었대 얌전한 자리에 장가라도 들여 손자를 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대 지금 작은 아들은 지체 없이 떠나려고 서두르고 있고 그나마 두 사람까지 으슥한 문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경황없는 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타이르기를 잊지 않았대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대 얘야 그렇게 좋은 방을 얻게 되는데도 어째 장가를 들여달라고 말하지 않니? 나에게 얘기만 하면 아주 좋은 색시를 얻어볼 텐데 말이다 또 내가 따로 아는 처녀가 있더라도 내 큰어머니에게 말씀드려 중매를 서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장가 들기 싫은 자리에는 나도 억지로 보내고 싶지는 않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내가 좋아하는 색시라면 내 눈에도 들 것 같구나 그러나 작은 아들은 눈 위를 내리덮은 긴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문쪽으로 눈을 주었대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대 그러나 어머니는 잡은 손을 꼭 쥔 채 달랬대 얘야 제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도 손자나 손 보셨구나 내 형수는 냉정하고 쌀쌀맞은 여사야 그러니 내가 내 무릎 위에 손자를 안겨주지 않으면 내 평생에 손자 구경을 어떻게 하겠니? 너도 사람 됨이 꼭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예, 내 씨는 내 땅에 뿌려야지 가을에 추수한 건 내 집에서 거둬들여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작은 아들은 소리 없이 웃을 뿐이었대 그리고는 반짝이는 눈 위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또 썰어 넘기며 좀 이상스럽다는 듯이 말했대 어머니도 이젠 늙으셔서 아들 장가들여 손자 보실 일만 생각하시는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건 다 내던져 버렸답니다 사흘 이따 올게요 어머니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희미한 달빛에 젖은 돌길로 두 사람과 함께 살아서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나도 작은 아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사흘이 지나고 또 한 번도 사흘이 지났다 어머니는 불안했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만 같아 내심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대 오래 들어서는 음내에 가고 싶어도 걸음이 제대로 옮겨지지 않았대 또 작은 아들의 말을 따라자면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함부로 틀어놓을 수도 없어 혼자 속을 썩이며 기다리고 앉았을 수밖에 없었대 그러자니 사연 곁에 얼씽거리는 사람만 못살게 굴었대 또 밖에 나가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나간 틈에 며느리가 들어와 방장이라도 들치고 잠자리 밑에 숨겨둔 구름이라도 보면 큰일이다 싶어 방을 오래 비워둘 수도 없는 형편이었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대 어머니는 작은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대 그녀는 촛불을 켜들고 갈라진 방장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자리 밑을 들여다보았대 두꺼운 종이에 쌓인 구름이는 노근으로 묶인 채 그대로 있었대 어머니는 손으로 눌러보았대 그 구름이 속에는 양피로는 생각되지 않는 무슨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었대 양피라면 볕에 내다 널어야 할텐데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대 조미 먹으면 모처럼 얻은 귀한 양피가 못쓰게 될 것이대 그래도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야 감히 내다 넣을 수도 없으니 그냥 둘 수밖에 없었대 그래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그러구려 달포나 지난 뒤였다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어머니는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어 있었대 때마침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아들 생각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들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이었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두고 며느리가 나머지 며느리 구실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대 하루는 큰아들이 어깨가 어슥해서 어머니에게로 왔대 그는 어머니의 방문 특에 걸터앉았대 큰아들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대 어머니도 이제 손자를 보시게 되었어요 요새 가뜩이나 울적하던 어머니는 이말에 귀가 번쩍 떠여 아들을 쳐다보았대 그의 얼굴은 안개같이 암울 그릴 뿐이었대 그러나 다음 순간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대 어리석은 소리 작작해라 돌멩이 같이 찬 내 처가 무슨 아기를 뵌단 말이냐 하고 아들을 억박지르고 나서 작은아이는 어디다 씨를 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장가들여 자식 볼 생각은 도대체 없으니 하고 작은아들 걱정을 덧붙였다 그러나 큰아들은 얼굴빛도 고치지 않고 말했대 집사람이 정말 아기를 가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애당초 고치 들으려 하지 않았대 아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어머니는 드디어 지팡이를 짚고 일었으며 큰 소리로 말했대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면 몰라도 그러나 큰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하는 듯이 부엌으로 갔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팔을 썰고 있었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애를 가셨다니 그게 정말이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 여전히 일을 계속했다 며느리의 얼굴에 금붉은 반점이 제법 솟아있었다 그저야 어머니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어머니가 물었다 두 달 남짓 되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뭐라고 이런 경사스러운 일을 두 달이 넘도록 말을 안 하고 있다니 어머니는 화가 치밀 올라 지팡이로 마당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다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니 몇 해를 두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애를 태워온 난데 너같이 인정머리 없는 계집은 내 처음 보았다 다른 집 며느리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날로 시어머니에게 알리고도 남았을 게다 며느리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전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말씀드리지 않는 것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의 노여움은 좀 채 풀리지 않았다 마당에 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내가 아이를 한둘 낳았게 말댔구냐 내가 내게 다 말만 했어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당장 얘기를 해 주었을 게 아니냐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너는 나를 세살난 어린아이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로 여기나 보구나 오냐 내 속을 알았다 요새 하는 거동이 그렇더라니 어머니는 며느리를 사정없이 꾸짖었대 며느리는 핏기 없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며느리는 질그릇에서 차를 한 잔 가득히 따라가지고 벽 쪽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대 어머니의 자리는 언제나 그곳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대 어머니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혼자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대 사촌동서 내외에게도 알려야만 했다 그들 내외는 요새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대 아들들이 모두 착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들 셋은 들일을 맡고 나머지는 돈부리하러 딴 곳에 가 있었대 그래도 사촌 시숙은 아주 힘이 겨운 일만 빼놓고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대 동서는 손자라도 울지 않으면 온종일 편히 잠만 자고 있었대 어머니는 길 건너 동서 집으로 가서 잠자는 동서의 귀에다 대고 느닷없이 소리를 질렸대 형님만 손자두었다고 뻐길 거 없어요 나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어서 단 할머니가 돼요 동서가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침으로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용히 눈을 뜯대 그게 정말인가? 그럼 이제 작은 아이도 장가를 들겠구먼 동서의 이 말에 어머니는 그만 귀가 소음 죽었대 아니 그건 아니에요 형님 이때 나스막한 대나무 의자에 앉아 노예칠 새끼를 꼬고 있던 사촌 시숙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몸은 말라빠졌지만 노예철이라 이렇게 앉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큰 며느리가 네 다시 기분이 좋아진 어머니가 얼른 말을 받았다 사실 어머니는 자신의 기쁨을 쏟아넣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별로 신통할 것 같지도 않아 기쁨은 뒷전으로 하고 볼멘 소리만 했다 여덟 해 동안이나 기다렸으니 오죽하겠어요 살림이라도 좀 넉넉했으면 큰 아들 새 장가라도 보내려고 몇 번이나 망설였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작은 아들 장가 보내기가 급할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했지요 요새는 재취 장가를 들이는데도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결혼 비용 때문에 어디 생각이나 할 수 있어야지요 큰 며느리는 나왔는 딴판으로 성질이 느려요 쌀쌀맞기란 배인가 같고요 그래도 며느리를 잘못 본 건 아니더군요 일 잘하고 조심성 있고 또 그 며느리를 보고 나서 우물에는 오리가 생기고 그 전에 있던 황소도 짝을 지어 새끼를 낳았고 딱도 전보다는 갑줄로 늘어서 지금은 연하하면 말이도 더 될걸요 아마 어디 그뿐인가요? 해마다 장에 내다 파는 게 또 얼만데요? 사촌 시숙의 말은 옳은 말이었대 그건 그래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대 그렇지만 짐승만 늘어나면 뭘 해요? 난 며느리가 아이나 쑥쑥 낳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동서는 마음씨가 고았지만 요새는 어쩐지 자꾸 잠만 잤대 그녀는 하품을 하며 말했대 그래 며느리는 동서하곤 딴판이야 동서야 원래 아이도 잘 낳고 일도 잘했지만 그리고 욕심도 유별났지 지금도 그렇지만 몸에 묵은 병이 있는데도 어떻게나 걸음이 빠른지 나도 놀란다니까 동서는 여전해 그런데 나는 요새 밥 먹고 잠사는 것만도 힘이 들 정도야 이 말을 듣자 시숙은 칭찬 비슷하게 말했대 나는 전보다 먹는 양이 반이나 줄었어요 개수씨가 밥그릇을 자주 비우는 것을 보면 놀라워요 이런 칭찬에 기분이 좋았지만 어머니는 심상하게 말했대 하긴 식성은 여전해요 보통 세 공기를 먹지만 때로는 네 공기를 먹을 때도 있으니까요 하긴 앞니가 빠진 뒤로는 딱딱한 건 잘못 먹지만 웬만한 건 다 먹지요 그럴 때는 묵은 병이 없는 사람 같답니다 사촌동서는 참 부러워 하고 말하면서도 또 꾸벅꾸벅 졸았대 잠시 뒤에 눈을 푸시시 뜨고 다시 그녀는 동서를 보며 잠에 취한 웃음을 싱겁게 웃으며 손자를 본다고? 그런데 우리는 손자만 일곱인데도 오히려 모자라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곤 끝내 잠에 떨어지고 말았대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애를 태우며 지내던 어머니의 텅 빈 마음은 이 새로운 소식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새로운 기쁨이 어머니의 벼르고 벼러든 칼날을 떼어가 버리니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도 누그러져 어느 때고 틀림없이 오기야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이 남게 되었대 그러나 손자를 본다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만 한 것은 아니었대 어머니는 생각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망쳐놓는 마가 꼭 따라다닌 다시 않는가 지금은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혹시나 또 막아 끼어 계집애를 낳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속으로 중을 그렸대 나는 원래 팔자가 사나우니까 태어나는 아기도 계집애겠지? 이처럼 걱정이 되어 영업 있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면 빨간 새옷이나 새신발 같은 것을 복체로 내놓겠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 무당이 나의 묵은 죄라도 들춰내면 큰일이지? 아직 그 죄로 괴로움만 해왔을 뿐 정죄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무당에게 손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미웠어도 배 속에 든 아이를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노릇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어머니는 괴롭기 짝이 없었대 차라리 무당에게 가지도 말고 손자 본다는 얘기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 낫겠어 그런 뒤로 아직 한 번도 다른 보살님에게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된다면 손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느 사람이 낳는 것과 다를 바 없을 테니 나는 사내 아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또 생각했다 아이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새로운 근심의 문을 열어놓을지도 몰라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사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형하거나 손치거나 장님이거나 또는 계집애거나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자 인간의 운명을 제멋대로 망치기도 하는 못 귀신들이 어머니는 원망스러웠대 그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대 내가 저지른 조그만 죄에 비하면 벌은 너무도 컸고 팔자는 그보다 더 사나웠지 않은가 그날 내가 했던 짓을 신령님이 어떻게 안다고 하겠는가 내가 그때 그 사당에 있던 늙은 신령님의 눈을 덮어 가르기는 했지만 코로 냄새라도 맡고 보살님에게 말했을 것은 뻔한 이치지 나같이 죄 많은 년은 속죄를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도보다 더 나은 방도를 알 수 없으니 아예 절감 같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지 정말이지 신령님이 내 한평생 겪은 슬픔과 기쁨을 저울에 달아보기라도 해보았으면 좋겠어 슬픔은 돌덩이 같은 줄을 잡아당기고 기쁨은 새들같이 가벼울 것이야 망할 놈의 팔자 딸아이조차 건지지 못하고 눈먼 그대로 죽여버리고 말았으니까 슬픔은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것일까 내 한평생은 슬픔뿐이었어 또 서름만으로는 부족했든지 그 위에 가난까지 겹쳤으니 하늘도 무심하기만 하구나 그녀의 생각은 끝이 없었대 지금도 당장 두 가지 서름이 앞에 있었대 하나는 이제 보게 될 손자가 병신이거나 계집애일까봐 마음 졸이는 것이요 또 하나는 돌아오지 않은 작은 아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대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남편을 기다렸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은 또 아들과 손자를 기다리고 있대 이것이 어머니의 일생이었대 정말 지지리도 못난 한평생이었다고 생각되었대 그래도 어머니는 희망을 가져야 했대 누구라도 읍내에 들어갔다 오는 사람을 만나면 어머니는 반드시 붙들고 물어보았대 어디서 우리 작은 아이 못 보셨소? 그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오늘 누가 읍내에 가지 않았소? 하고 물었고 누구라도 갔다 왔노라고만 하면 혹 우리 작은 애 못 보셨소? 하고 묻는 것이었대 이렇게 온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작은 아들 소식을 묻고 있는 동안에 그녀의 물음은 많은 사람들의 귀에 있게 되었대 꼬부라진 노파가 지팡이에 의지하고 오는 것을 보아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시오 오늘 우리 작은 애 못 보셨소? 하고 묻는 소리는 백날이 하루처럼 한결같았대 그들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대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들이 책을 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니는 보통 장거리에서 어떻게 만나보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머니는 그만 실망에 빠져 꺼져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대 글쎄 나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디서 책상사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들은 웃으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다음에 책가게를 지나치게 되면 그 아내라도 있나 한번 들러보지요 별수 없이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양피를 걱정하며 다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작은 아들의 소식이 왔대 그날도 어머니는 아침을 먹고 담뱃대를 손에 든 채 연어떼처럼 문간에 나와 있었대 아침에가 힘차게 둥근 산위로 솟아올랐대 가을 아침인데도 날씨는 제법 쌀쌀했대 해가 뜨면 좀 따뜻해지겠지 하고 어머니는 해뜨기를 기다렸대 그때 사촌 시숙의 큰아들이 대문간에 들어서더니 큰아들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큰아들은 그때 밑줄 끈이 떨어져서 그것을 고치고 있는 잠이었대 오촌 생질이 아들을 귀에다 대고 무언가 속삭였대 어머니는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몸이 아프지 않는 한 누워서는 베기지 못하는 성미였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난 오촌 생질이 새로 벤 풀을 싣고 엄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금방 되돌아왔으니 그새 풀을 다 팔고 왔느냐고 어머니가 막 물어보려고 했을 때 아들이 밑줄이 끝을 고치던 손을 멈추고 동생이? 하며 깜짝 놀라 그의 재종형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도 아직 귀가 멀지 않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 그녀는 얼른 뒤따라 물었대 작은애가 어떻게 됐니? 그러나 두 사람은 들은 채도 않고 심각한 얼굴로 열심히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대 어머니는 참을 수 없어 거기까지 걸어갔대 그녀는 지팡이로 타장마당을 두드리며 소리질렀대 작은아이가 어떻게 됐단 말이냐 오촌 생질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가버리고 큰아들이 떠듬떠듬 대답했대 어머니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나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내에 가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큰아들을 보내지 않을 듯 붙들고는 더욱 큰소리로 말했대 나한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좋지 않을 줄 알아라 전에 없이 높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며느리가 놀라서 뛰어나왔대 얘기해 드려요 이러다간 어머니 화병 나시겠어요 하고 며느리가 말했대 큰아들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대 재종형의 말인데 오늘 아침에 동생이 여러 사람 틈에 섞여서 손을 뒤로 하고 오락줄에 묶여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개는 다 찢어진 옷을 걸치고 재종형이 풀을 팔려고 짐을 바쳐놓은 장터를 지나갔답니다 한 2, 30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 재종형을 보고 외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따라가는 간수들을 물었더니 간수의 말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인데 오늘 감옥에 넣었다가 내일은 사형을 시킨다고 하더랍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의 안책을 살폈다 어머니의 턱이 떨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대 나도 그 말을 들어는 보았지만 도무지 뜻을 알아야지 아들이 천천히 말했대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육촌형에게 물었더니 육촌형도 몰라서 간수에게 물어보았대요 그러니까 간수가 웃으면서 요새 새로 생긴 도둑패들이라고만 하더랍니다 그저야 어머니는 침상 밑에 그동안 숨겨주었던 꾸러미 생각이 났대 어머니는 치마폭을 둘러쓰고 울기 시작했대 그날 밤에 왜 눈치를 못 챘던 거 침상 밑에 가시다 둔 게 훔쳐온 물건이라는 것을 큰아들 내외는 이 말에 흠칫 놀라며 어머니를 제지하는 한편 사방을 둘러보고 함께 부족해 급히 방으로 들어갔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아들 내외가 이구동성으로 물었대 며느리가 방장을 들추고 남편을 돌아보았대 큰아들이 다가왔대 어머니는 그 꾸러미를 손으로 가리키며 흐느꼈대 무엇이 들었는지 나는 모른다 어느 날 밤에 가져다 놓더라 한 이틀만 숨겨두어 달라더니 그만 지금까지 오지 않는구나 오지 않는단 말이다 아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나자 며느리가 옷으로 창문을 가렸대 그러고 나서 함께 그 꾸러미를 끈에 끈을 풀었대 내 동생 말이 양피라고 하더라 어머니가 물구름이 건네다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내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말은 일체 믿지도 않았대 무슨 귀한 것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었대 만져보아 이렇게 딱딱한 것을 보면 혹시 금등어리가 들었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하기까지 했대 그러나 끌려놓고 보니 책만 가득 들어있었대 모두가 책뿐이었다 책은 잔잔한 검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고 또 종이도 여러 장 들어있었대 어떤 종이에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이었대 그리고 거인들이 작은 사람을 마구 두드려 펴는 광경과 칼로 목을 자르는 장면도 있었대 이러한 그림을 보자 세 사람은 그만 넋을 잃은 사람처럼 입만 딱 벌린 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대 이것들이 대체 무슨 그림인지 또 먹칠한 종이를 왜 훔쳐다 감추어 놓은 것인지 그들은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었대 아무리 오래 들여다보고 있어도 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 세 사람 가운데 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그림은 잔인하게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것이 아니면 사람을 토막토막으로 잘라놓은 것이었대 모두 강도들이나 할 만한 무서운 광경의 그림이라는 것쯤은 세 사람 다 모두 알 수 있었대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는지는 아무리 보아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대 세 사람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 때문에 그랬고 큰 아들 내외는 이런 것이 집에 있는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한다면 그들 부부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 두려웠대 이었고 아들이 말했대 다시 쌓아두었다가 밤에 부엌에 내다가 모두 태워버립시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조심성스럽게 말했대 그 많은 책을 한꺼번에 태우다가는 연기가 이만저만 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연기를 수상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 제가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태우면 갈대를 떼는 때와 거의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것이 염두에 있을 리가 없었대 작은 아들을 잡아간 애군만을 저주하고 있을 따름이었대 어머니는 큰 아들에게 물었대 예, 동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빼내 올 수가 없겠니? 큰 아들은 마지못해 천천히 대답했대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재종형의 말로는 남문 근방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갔다 되군요 그리고 그 부근에 형장이 있다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멍해지는 품이 마치 어리빠진 사람 같았대 큰 아들은 놀라 아내를 소리쳐 불렸대 둘이 어머니를 안아다 자리에 누웠대 자리에 누워서도 작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어머니는 정신없이 헐떡였대 예, 가봐야지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아들은 잠시 자기에게 떨어질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말했대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갔다 올게요 큰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었대 그동안 이 어머니에게는 지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대 아들이 갈 채비를 갖추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그의 귀를 입에 끌어당겨 조용히 말했대 예,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개가 소문대로 정말 감옥에 있다면 빼내는데 돈이 들게다 돈을 들여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니? 돈을 쓰면 죄수를 석방시켜주지 않는 감옥은 없다더라 예, 여기 조금 감춰둔 게 있으니 몽땅 다 가지고 가서 써보아라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아들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내외가 서로 눈치를 살피고 나서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힘껏 해보겠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노발대발했다 나를 위해서라니 그게 무슨 당치하는 소리냐 나는 늙어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그건 내 동생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다 아들은 동생이 잡혀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재송행을 데리고 엄내로 들어갔대 어머니는 또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대 평생을 사람 기다림에 지친 어머니에겐 기다린다는 것보다 괴롭고 쓰라린 일은 없었대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하는 성미를 가진 어머니였으나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도 없었대 마침내 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헛소리를 하며 말라빠진 허벅지를 두드리기 시작했대 그 광경을 본 며느리가 언급결에 사촌 시숙 내외를 데려왔대 늙은 부부가 바짝 긴장을 하고 달려와 세 늙은이가 한자리에 모였대 두 늙은이가 오자 어머니는 다소 위안이 되었대 사촌 내외에게는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대 어머니는 울며 똑같은 말을 몇 차례나 되풀이했대 내가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그동안 겪은 소름만 해도 갚고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또 이렇게도 말했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잡아가면 고만이지 왜 남편을 잡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잡아간단 말입니까? 필경은 손자도 잡아갈지도 몰라요 이런 발자로 손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못 봐요 못 보고 말고요 인연이나 잡아가지 인연은 왜 잡아가지도 하나 지금 받은 소름을 생각하고 어머니는 또다시 화가 치밀어 악을 쓰며 울었대 세상에 허물없는 여사가 어디 있고 죄없는 여사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만 소름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때 동서가 황급히 어머니의 넋두리를 가로막았다 상심한 어머니가 자칫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않을까 해서였대 이 세상에 죄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동서가 만일 죄 때문에 벌을 받아 그랬다면 세상 천지에 누가 자손을 얻겠나 나는 자식이 이렇게 많아도 역시 죄 많은 할멈이야 그렇지만 나는 아직 철간 가까이도 가본 적이 없다네 그 전에 여승이 와서 언제나 하는 말이 극락 가는 길을 닦으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경황이 있어야지 그런데 요새는 이 늙은 나를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을 닦으라고 해 이렇게 늙어 빠진 것이 지금 와서 돌을 닦은 데 왜 무엇하며 이대로 극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극락 같은 건 단념하겠다고 말했다니 동서가 정신이 뒤집힌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하자 이번에는 시숙이 말했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빼내려고 돈까지 가져갔으니 그 애가 노연하고 보면 모든 걱정이란 게 다 헛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집 애가 잘못 보고 말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묶여간 것이 조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지도 알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동서는 빈틈이 없었대 이 가엾은 어머니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찌꺼림으로써 그처럼 오랫동안 힘들게 지켜온 비밀을 며느리 앞에서 털어놓을까 봐 두려웠대 동서는 며느리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어 자기 집으로 쫓아보냈대 덕분으로 어머니의 비밀은 끝내 며느리에게 탄로가 나지 않았대 그들은 음내로 간 두 사람을 기다렸대 셋이 기다리니 혼자일 때보다는 한결 마음이 든든하였대 그러나 해가 서산에 떨어지도록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대 저녁 무렵이 되자 어머니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사촌 내외와 함께 세 사람이 수양부들 아래 앉아 동구 앞길을 지키고 있었대 동서는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졸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어서 거기서도 혼자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 해가 거의 떨어져 갈 때에야 비로소 어머니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대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었었대 그녀는 이마에 손을 얹고 눈부신 저녁 햇살을 가리며 외쳤다 저기들 오는군 어머니는 넘어질 듯 한길로 뛰어내려갔다 그녀의 크게 불을 짓는 소리와 서두는 발걸음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몰려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작은 아들 때문에 죄 없이 같은 무리로 몰려 화를 입을까 두려워 남들이 보는 데서는 어머니의 집에 드나들지 않았던 것이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잔뜩 차 있었지만 감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말만 들어도 두려웠기 때문에 제 할 일들만 하고 집에 들어봤게 될 있었던 것이들 그들은 지금도 먼 발치에서 맴돌며 구경만 하고 있었들 사촌 시숙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들 동서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요새는 꼭 걸어야 할 때만 걷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들 소식은 조금 더 있으면 듣게 될 테고 또 결국은 일이 좋게 끝날 테니까 굳이 가볼 것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들 어머니가 달려가서 큰아들의 팔을 붙들고 물었들 내 동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두 사람의 기색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길한 소식이 쉬어져 있을 뿐이었들 두 젊은이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더니 큰아들이 얼굴빛을 꽂히며 먼저 입을 열었들 어머니 동생은 갇혀 있어요 두 젊은이는 또 서로 마주 보았들 조카가 머리를 극적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찬 얼굴로 외면을 했대 큰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대 어머니 살려내기가 힘들겠어요 동생 말고도 스무명 남짓이 함께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내일 아침이랍니다 사형? 하고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대 사형이라니 그녀는 또 한 번 외마디 소리를 질렀대 하마터면 그 자리에 쓰러질 뻔한 어머니를 열었이소 간신히 붙들어 세웠대 두 젊은이가 부축해서 그 중 가까운 집으로 데려다 자리를 깔고 어머니를 앉혔대 어머니는 어린애같이 엉엉 울기 시작했대 늙어 빠진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대 그녀는 주먹으로 말라빠진 가슴을 치며 큰아들에게 욕을 퍼부었대 내가 돈을 아꼈구나 감춰둔 돈이 내게 있다고 하지 않더냐 언전히 마흔에다가 그 애가 나중에 준 작은 돈이 둘인데 그게 어디 작은 돈이냐 내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있더구나 목을 빼 늘어뜨린 아들은 온 얼굴에 팥죽같은 땀을 흘리며 말없이 서있었대 어머니는 노여움을 참지 못하여 아들에게 침을 뱉으며 또 소리소리 질렀대 그 돈을 내 놈에게 주나 보아라 그 놈이 죽고 나서도 내 놈에게는 안 준다 그 놈이 죽으면 맨 먼저 그 돈은 강물에 쳐넣어 버리고 말테다 어머니의 노여움도 풀고 아들의 변명도 할 겸 조카가 입을 열긴 했지만 원체 난처한 경우여서 그의 얼굴은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대 아주머니 그 사람 나무랄 거 없어요 동생을 빼내려고 아주머니가 가시신 돈의 두 값절이 훨씬 넘는 백량돈을 내놓고 거기 있는 높고 낮은 사람 할 끝없이 손에 쥐어 주어도 면회마저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 놈들 입이 딱 부러질 만큼만 줘봐라 어머니는 또 고함을 질렀대 돈 싫다는 간수가 어디 있다더냐 저 돈을 내가 당장 들고 가야지 넓긴 했지만 그 돈을 파내다가 애를 데려와야지 노여만 나오면 백금이 백마디로 꿰어도 그 애는 다시 나를 두고 가지는 않을게다 두 젊은이는 또 얼굴을 서로 쳐다보았대 아들의 얼굴이 자기들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알아차린 조카가 다시 입을 열었대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가셔보았자 면회도 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도 들여보내 주어야 가보죠 사람들의 말이 관리들이 동생같은 죄인은 엄하게 다룬다고들 해서 언전을 주겠대도 도무지 듣지 않아요 무슨 새로 생긴 죄라나요? 엄청나게 큰 죄랍니다 그 애는 지금까지 죄라고는 지은 적이 없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지팡이를 들어 조카 앞에 사퇴질을 했다 여기 어디 개하고 원수진 놈이 있어서 개를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자꾸 돈을 쓰는 모양이로구나 하고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삥 둘러보았다 모두가 하나같이 넋을 읽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대 어머니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대 우리 작은 놈 죄 짓는 거 누가 본 사람 있어? 모두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말이 없었대 그들의 애매한 태도에 어머니는 마음이 꺾여 다시 울부짖었대 모두들 내 아들의 얼굴이 밉지 않게 생겨서 질투를 하는 게로군 암 시그먼 손떡이 아이들 보담이야 백배 낫고 말고 자기보다 더 잘난 놈을 보면 미울 테지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간상이 끊어지는 듯 애쓰롭게 울며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왔대 집에 돌아오니 사촌 시숙 내외와 그 집 아이들하고 어머니네 집 식구들 뿐이었다 아직 노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큰아들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아까운 시간만 흘려가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살릴 수 있을 테니까 자초지종을 들려다오 아직 하룻밤이 남았다 정말 무슨 죄를 지었다더냐 있는 재산을 다 틀었으라도 구해내야지 어머니의 이 말에 큰아들 내외의 시선이 오갔다 그 시선에 악의는 없었지만 참는다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시선이었다 아들이 말을 시작했다 무슨 죄인지 나도 잘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동생을 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도 이 말은 가끔 들은은 보았지만 새로 생긴 말이 되어서 거기 있는 간수에게 물었더니 총을 맨 그사의 말인즉 제멋대로 나무 땅을 빼앗고 나라 망칠 업무를 하는 놈이요 그러니 그들 일당과 함께 죽어마땅한 거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 아마도 무서운 죄를 졌다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대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 위에 촛불이 어렁거렸대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음성은 떨려 나왔다 그럴 리가 없어 공산주의란 말을 그 애가 아직 입 밖에 내는 걸 난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죄가 있다는 것도 난 못 들어보았어 사람을 죽이고 집을 빼앗고 부모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이런 것이 죄라면 몰라도 논밭을 어떻게 훔쳐가니? 배옥과 같이 돌돌 말아가시고 가서 어디다 감춰두기라도 한단 말이냐? 저도 몰라요 어머니 힘없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들은 고개를 푹 떨어뜨렸대 조그만 의자에 앉은 아들은 담부린 나들이 옷을 아직도 입은 채로였대 그는 가끔 입는 나들이 옷에 익숙치 않아 옷자락을 띠에다 끼워놓고 있었대 띠를 다시 여미며 아들이 천천히 말했대 그 말밖에는 못 들었어요 내일 형장에 나갈 사람 수가 하도 많아서 음례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창이 서지 않는답니다 형님 다른 말은 기억 안 나세요? 조카는 턱을 쓸며 침을 꿀꺽 삼켰대 그리고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대 공론들이 많았지만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렇게 야단들이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간수가 당신도 한펜 모양이군 그렇지 않고서야 그놈들이야 죽든 살든 자꾸 케어무를 까닭이 없지 않소 하고 되묻는 바람에 죽는 사람 중에 동생이 끼었다는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둘이서 간수장을 찾아가서 돈을 쥐어주고 동생만 으슥한 곳에서 따로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한구석으로 데려가기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꾼이며 우리가 가진 땅마시기는 얼마 되지도 않고 솟아가는 땅이 태반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형수들 가운데 먼 친척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나서 아직 우리 집안에는 사형을 당한 사람이 없는데 가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해주십사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묻기에 이러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대답했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아 그 사람이면 나도 얼굴은 알아요 성질이 고분고분해서 묻는대로 고장실토를 할 것 같은데 그 옆에 어떤 독한 처녀가 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어 감옥에 갇혔어도 도무지 무섭질 않은 모양이요 원래 천성은 겁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놈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놈들이요 그 놈들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더군요 또 그 사람은 시골 수총각의 티가 나던데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소 아마도 어마어마한 상을 주겠다니까 다른 놈들의 괴매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책을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누어 준 것인데 그 책에는 나라를 뒤엎어버리자 농가밭을 나눠 가시자는 좋지 못한 말들이 가득 쉬어 있었대요 라고 말하더군요 조카의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새삼스럽게 큰아들을 보고 땅을 치며 울었대 왜 그 애에게 땅을 좀 주지 않았던고 조금만 더 소작 땅을 얻었더라면 그 애한테도 한몫 돌아갔을 것을 아니 그래도 너희 내외가 몽땅 집어삼키고 원성은 동생한테 덮어 씌웠겠지 잠잠고 있던 큰아들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늙은 시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대 예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거라 어머니가 화뿌려 할 곳이 없어 내게 그러시는 게 아니냐 너나 내 동생의 사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놈이 일이라면 덜 일이든지 어디서 하는 일이든지 꽤나 싫어하더니만 큰아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대 조금 뒤 조카가 아까 하던 말을 계속했대 동생을 빼내리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고 또 간수에게 물었더니 간수가 머리를 물어져며 하는 말이 동생이 문벌 높은 집이나 큰 부자나 새도 있는 집 가문에 태어났다면 돈을 많이 쓰면 틀림없이 노연할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한 짓을 했다가는 목숨이 탈아날 판인데 누가 가난뱅이 시골 총각을 도망치게 해주겠느냐며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그 간수가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또 소리쳤대 내가 가난해서 아들을 죽인단 말인가 우리 땅덩이를 팔았으라도 아들을 살려내야지 오늘 밤으로 이 말 사람에게 팔아서 어머니의 얘기가 땅을 판다는데 미치자 큰아들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 논밭이 있어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형편에 소작하는 땅을 더 얻으면 그 비싼 소작료에 우리는 거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가진 땅이라고 해야 겨우 그 손바닥만한 것밖에 없지 않아요? 땅은 못 팔아요 어머니 그 땅은 낼 거예요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큰아들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대 그녀는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으나 한마디 말만은 하지 않을 수 없었대 핏기 없는 얼굴이지만 성미가 묻어난 편인 며느리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입을 열었대 제 뱃속에 든 아이 생각도 이제는 해야 해요 남편이 맞장구를 쳤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입니다 어머니는 시무룩해서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울고 나서도 누가 말을 꺼내기만 하면 그저 울기만 했다 밤새도록 그들은 눈 한 번 붙여보지 못했다 희미하게 먼동이 틀 무렵 어머니는 신기하게도 새로운 힘이 나서 말했다 내가 가봐야지 엄례에 나가 기다렸다가 작은 애 죽는 꼴이나 내 눈으로 봐야겠다 모두들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렸다 그때 큰아들이 나서서 빌었다 어머니 제가 갔다가 동생이 죽거든 시체나 가져오지요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셨다가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나 같은 게 죽으면 뭐 대수냐 어머니는 세수를 하고 숱도 얼마 남지 않은 흰머리를 빚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엄례에 나갈 때면 어머니는 어래 이런 몸차림을 했던 것이다 이었고 어머니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예 아저씨 집에 가서 나귀 좀 몰고 오느라 그리고는 사촌 시숙을 보고 아주버니 나귀 좀 쓰겠어요 라고 말했다 네 그건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촌 시숙은 몹시 마음이 아팠대 두 젊은 육촌끼리 나귀를 몰고 와 어머니를 그 위에 앉히고 두 사람은 걸어 엄례로 들어갔대 아직 날이 새려면 까맣게 멀었다 그래서 큰아들이 등잔을 들었다 이제 어머니는 지쳤다 온몸이 눈물에 젖은 듯한 어머니는 정신없이 나귀 등에 탄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쭉 늘어뜨린 채 동력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았대 다만 그녀는 뿌연 땅을 어둠을 통해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대 아이들도 말이 없었대 그 엄숙한 시간에 말이 있을 리 없었대 그들은 이렇게 하여 남 속으로 굽은 길을 접어들어 남문에 이르렀대 그러나 너무 이른 때여서 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았대 그런데도 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대 이 소식이 벌써 온 마을에 쫙 퍼졌기 때문이었대 그 중에는 구경삼아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사람도 적지 않았대 문이 열리자 그들은 앞을 다투어 밀려 들어갔대 나귀를 탄 어머니도 두 아이들과 함께 밀려 들어갔대 거기에는 빈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빈터 안에 성벽이 있었대 군중들은 그 성벽 옆에 있는 조그만 공터에 몰렸대 이른 새벽의 어두운 빛에 보아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마음 속으로 이 죽음의 광경을 생각하며 말없이 서 있었대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등에 업혀서 영문도 모르고 무서워했대 존먹이가 울면 어른이 달랬대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대 그들은 이 끔찍스런 광경을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스럽게도 몹시 그 광경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두 아이는 군중 속을 빠져나왔대 어머니가 두 아이의 귀에다 속삭였다 옥문 앞에 가서 기다려보자 그래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어머니는 믿고 있었대 큰아들이 말머리를 돌려 감옥으로 향했대 옥문 옆에 높은 담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유리 조각이 가시려니 박혀 있었대 그들은 문 옆에서 기다렸대 파수꾼이 늘어져 누워있는 옆에 등불이 가물거리며 타고 있었대 기름이 마른 심지가 핏빛같이 붉게 바깥으로 내밀고 있더니 금세 새벽의 찬바람이 가물거리는 등불마저 꺼버리고 말았대 먼지가 일고 있는 길에서 세 사람은 또 기다렸대 얼마 뒤에 어머니가 말해서 내렸대 조금 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따라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수선하게 들려왔다 그 발걸음 소리는 돌길 위를 걷는 발소리와도 같더니 이었고 호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었! 그러자 파수꾼들이 일제히 일어나 문 옆에 어깨총 자세로 버티고 섰다 대문이 활짝 열렸다 어머니는 온 신경을 눈에 모으고 아들을 찾았다 하나같이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남았다 포승줄로 둘씩 짝을 지어 손이 묶였는데 그 둘은 다시 앞선 두 사람과 함께 엮여 있었다 처음 언뜻 보기에는 모두 젊은 사내들 같았지만 여기저기 여자들도 간혹 섞여 있었대 여자들도 모두 단발머리를 하고 남장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들을 불룩한 적 가슴과 가느다란 허리를 보지 않고 쓰는 사내들과 쉽게 구별할 수 없었대 그리고 여자들의 얼굴도 어느 남자 못지않게 살기가 차있고 대담해 보였대 어머니가 얼굴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있던 중 벼랑간 작은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었대 그는 한 처녀와 나란히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있었대 어머니는 쫓아가서 작은 아들의 발밑에 엎어지며 발목을 쓸어놨대 예야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대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를 잃었고 입술은 송장의 그것과도 같았대 그리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대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백지상보다 더 하얗게 질렸대 처녀와 같이 묶여 있지 않았다면 그만 넘어질 뻔했대 처녀가 그를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재촉했기 때문이었대 처녀는 사녀의 발 아래 엎어진 백발의 늙은이를 보고는 재해지는 듯한 목소리로 한바탕 머듭게 웃고 나서 동무 동무에게는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우리들에게는 공산주의만 있을 따름이여 하며 아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대 그 순간 감수가 뛰어나와 어머니를 길 옆으로 밀쳐버렸대 어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죄수들은 남문까지 가버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 그때 벼랑간 그들의 거친 노래소리가 들려왔대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형상으로 가는 것이었대 뒤의 큰아들과 조카가 흘레벌떡 뛰어왔대 그들이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으나 어머니는 종시 듣지를 안했대 이렇게 한동안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이상스러운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신음하고 있었대 어머니는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대 어머니는 오래도록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대 옥문에 서있던 간수한 사람이 오더니 송대로 어머니를 쿡쿡 지르며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대 저리 뭐가 이놈의 늙은이 두 젊은이는 도로 겁이 났대 그래서 어머니를 억지로 나귀 등에 앉혀 천천히 집으로 향했대 그들이 미처 남문에 이르기도 전에 그들은 담없에서 잠깐 말을 멈춰야만 했대 바로 그때 와 하는 함성이 일어났던 것이대 두 젊은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대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대 그러나 어머니는 듣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아무런 표정도 없이 나귀 등에 덤덤이 앉아 땅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대 그 함성을 듣고 그들은 발길을 떼어놓았대 그를 처음 세 사람은 왁자 시끄러게 흩어지는 군중들과 맞부딪혔대 두 젊은이도 말이 없고 어머니의 귀에도 말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았대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대 어쩌면 그렇게도 용감할까 다들 죽으면서도 눈썹 하나 깎아가지 않더군 오히려 즐거운 모양이야 그리고 그 대담한 처녀 보았어요 죽을 때는 노래를 그칠까 했더니 글쎄 목이 달아나면서도 이설을 그냥 계속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대 그 젊은이 보셨어요? 시뿔근 피가 쏟아져 나와서 형니의 발을 흥근히 적셔놓자 그 형니가 욕을 퍼붓지 않습니까? 얼굴이 상기되어 웃는 사람도 있었고 새파랗게 질린 사람도 있었대 세 사람이 성문을 들었었을 때 얼굴이 온통 흙빛이 된 어떤 젊은이가 벽을 향해 돌아서서 구역질을 하고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일을 분명히 보고 들었을 텐데도 입을 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 죽었다 은이고 뭐고 이젠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은 아들을 지금 와서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지금 어머니가 사무치게 원하고 있는 것은 꼭 한 가지가 있었대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그 무덤에서 실컷 울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대 다른 여자들은 서러울 때 찾아갈 무덤이나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런 곳조차 없었대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한없이 가슴이 쓰라겨 왔대 어머니가 속이 후련하도록 울려면 남모르는 사람의 오래된 무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괴로움은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쓰고 한 번 속 시원하게 울고 싶은 생각은 조금 더 가시지 않았다 집 앞에 일어서 어머니는 낙위에서 내리며 큰아들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마을 밖에까지 날 좀 데려다다오 잠시 울어야겠다 사촌동서가 그 소리를 듣고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래 울면 속이 좀 후련해지겠지? 예 모셔다 드리려 무나 하고 다정스럽게 말했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무덤이 있는 곳까지 모시고 갔다 그는 풀밭 위에 풀을 뜯어모아 푹신하게 자리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거기에 앉았다 그리고는 무덤에다 얼굴을 파묻고 헬숙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다 넌 저리가 있거라 혼자서 실컷 좀 울어야겠다 아들이 머뭇거리며 서 있으려니까 어머니는 저리가 있으래도 나는 울지 않으면 죽고 만다 하고 버럭 역정을 내었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물렸으며 그럼 조금 이따 모시러 오겠어요 어머니 하고 마지못해 어머니 혼자만 남겨두고 그곳을 떠났대 어머니는 지루한 하루에 가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대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황금빛 태양이 온 우리를 비추고 있었대 늦은 추수 때인지라 들은 누울하게 익어 있었고 누울은 곡식은 토실토실 알이 베어 입속에 숨어 있었대 이 들에도 골고루 햇볕은 쏟아져 내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앉아서 소름이 눈물이 되어 그녀의 미어질 것 같은 가슴을 달래주기를 기다렸다 자신의 지나간 한병생을 더듬어 보며 그동안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자기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시원스러운 일은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슬퍼졌다 어머니는 슬픔이 일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또한 슬픔이 오는 것을 막고 싶지도 않았다 슬픔이 오고 싶다면 얼마든지 오라고 버티었대 어머니는 슬픔 속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린 것이었대 어머니는 땅 위로 몸을 던졌다 부서져라 하고 던진 것이었대 이제 어머니의 전신은 슬픔으로 넘쳐 흘렸대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 슬피 부러지셨다 이제 내 죄는 끝나는 것입니까 아직도 더 받아야 하는 겁니까 눈물이 샘솟듯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무덤을 뒤덮고 있는 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그 밝은 아침 낮을 울며 지냈다 크고 작은 갖가지의 슬픔이 생각났다 남편이 싸우고 나가버린 일 자기가 울 때마다 자기에게로 찾아와 주던 죽은 딸의 일 그리고 억센 처녀와 함께 묶여간 작은 아들의 모습 이러한 한평생의 일들을 차례차례로 생각하며 어머니는 그날을 울며 보낸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울음을 그치기도 전에 큰 아들이 달려왔다 아들은 햇빛이 쏟아지는 들길을 뛰어오며 무엇인지 소리 지르며 연신 손을 흔들고 있었대 그러나 슬픔에 쌓인 어머니는 얼른 알아듣지를 못했다 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였다 큰 아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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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들려왔다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의 손자를요 어머니의 평생에 이렇게 크고 뚜렷한 부러지즘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눈물은 어느결에 사라져버렸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큰 아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고함을 쳤다 언제 언제 말이냐 바로 지금요 어머니 아들이 웃으며 고함을 쳤다 바로 지금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애가 어찌나 큰지 울음소리도 한두 살 나는 애만큼 커요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들고 웃었대 아니 반은 울었대 그리고 아들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대 두 사람이 집으로 와서 산실에 들어가 보니 산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었대 그 방에는 소식을 들으려고 온 아낙네들이 한 방 가득히 앉아있었대 이 아낙네들 가운데서 그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얘의 수다쟁이 과부는 이제는 귀도 잘 들리지 않고 허리도 꼬부러졌지만 여전히 이런 자리에 빠지는 일이 없었대 어머니를 보자 그녀는 거칠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멈은 복도 많지원 이제 할멈의 복도 마지막인가 했더니 또 손사를 보셨군요 나는 고생고생해서 남은 그라곤 다 늙어빠진 이 몸뚱이 하나뿐이라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았대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대 과연 저희 아버지 말 그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 울음소리가 울음찼대 이렇게 튼튼한 아기는 처음 보았대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 보았대 새로운 생명의 따뜻한 체온과 힘이 느꼈었대 어머니는 아기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득이 만면에서 웃었대 그리고는 또 들여다보았대 그제야 어머니는 사촌 동수를 찾았대 동수도 어린 손자를 데리고 구경하러 와서 그 방 안에 앉아있었대 그녀는 찾고 있던 동수를 발견하자 이거 보란 듯 동수 앞으로 아기를 안고 갔대 그리고는 빽빽이 들어앉은 마을 아낙네들도 잊어버리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대 아까 하도 울어서 눈두덩은 여전히 부어있었대 이거 봐요 형님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봐요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어섯하게 손자까지 보았는데 많이 사랑해 안보이지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